선서 어머님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그때 시방의 한량 없는 세계에서 말로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 모든 부처님과 금보살마사리 보도다 법회에 모여오셔서 찬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 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다투사 악세고 거칠은 중생을 초복하여 불학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고 각기 시절을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난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이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광명의 구름을 넣으시니 이른바 대움만 광명은 대차비 광명은 대지혜 광명은 대반냐 광명은 대산매 광명은 대길상 광명은 대복덕 광명은 대공덕 광명은 대기혜 광명은 대참탄 광명은 내 아따 이러한 말 할 수도 없는 광명은 구름을 넣으시고는 더 여러가지 미묘한 음성을 해리시네 이른바 보쉐 바라밀음 지혜 바라밀음 지혜 바라밀음 인혁 바라밀음 정김바라밀음 선정 바라밀음 지혜 바라밀음 타밀음 자배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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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탈음 지혜 염 대지혜 염 사자후 염 대 사자후 염 대우레 염 대우레 험 미었다 이러한 말 할 수도 없는 음성을 내시니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무량 억수의 철령 귀신들도 도리천 궁으로 모여 들었다 이를 대면 사천 왕천 도리천 수엄마 천도 솔다천 하랑천 타와자 첸범중천 법보천 범융천 소강천 천무량 방천 강함천 소정 천무량 연천변정 천복생 천복예천 강과천 음식 천무량 음식 천무식 과실천무상천 우변천 무열천 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마 예수라천네지 비상비상 강서에 저의 홍과 탄을 무리며 형을 무리며 귀신 무리와 폐에 모여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사바세계의 모든 건 기왕들의 이른바 희신 기왕몽 기왕 감멸 기왕 감멸 감멸 기왕 함태란 기왕 행변 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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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방야 보살마 븟 고 보살마 사레기 말씀하시기라 태과 여기에 모임 어떤 부처님과 보살들과 하늘영 기신들을 보느냐 사례게 말씀하시기라 해가 여기에 모임 어떤 부처님과 보살들과 하늘용 귀신들을 보느냐 지금이 세계와 타방세계미디아 국토와 타방국토에서 지금 돌이천에 모여 더러이 부패에 잠석한 자의 수요를 헷갈리겠느냐 불소사리보사리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제 실력으로는 설사천급동안을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훈소사리에게 이르시리라 해가 불안으로 올지란도 호의력의 수요를 알지 못하겠나 니들어 모두다 직장보사리 호래인급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하거나 미래에 제도할 것이며 이미 성취하였거나 지금도 성취시키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것이니라 문소사리보사리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서 무해지를 헛두사오 맺어놓은 부처님의 말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진 일소의 사오니 소가인 성문이나 하늘용던 부팔부신종과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의 성실한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의 호흡을 품을 것이옵니다 설사 받아들였다가도 다시 비방하는 일을 면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마하살에 말씀을 줍니다 자세히 하여 주옵소서 시장보살은 과거에 어떠한 행을 행하였고 어떠한 문을 세웠기에 능히 이처럼 부사의 한생을 성취하여 사온지 멀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러시길 비효하건대 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촌목 총림과 벼삼갈대와 산석미진의 그 갖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 수만큼의 행하사가 있다고 하고 그 많은 행하의 모든 포리수만큼 세개가 있으며 그 수한세개 하나의 함먼지를 한급으로 치고 그 모든 급동안에서 이 먼지수를 다시 급으로 치더라도 시장보살이 신재하의 과일을 충득한 이대의 통안을 예했던 비오보다도 천배나 많으니라 그러니 허물면서 문이나 벽지부리 지휘에 있었들 통안이랴 문수사리야 이 보살의 신념과 서헌은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는 히라만양 길에 새겨여 있은 남자 선여인이 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혹은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홀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든거나 형상의 치를 홀리거나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백분을 삼십삼천에 태어나 영영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사리야 이지장 보살 마살은 처음은 암은 과거의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그 앞전에 큰 장자의 하들이었느니라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사자분시엔 구정만행 여래라 하셨느니라 그때 장자의 하들이 부처님의 상모가 천복으로 창음하심을 보고 부처님께 아래 길을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행원을 지어서 없기에 이러한 상호를 얻으셨나이까 이에 사자분신 구정만행 여래께서 창자의 하들에게 이러한 시대의 이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지도해서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오하셨느니라 문소 사례야 그때의 장자의 하들이 큰 서원을 하기를 제가 미래에 세간 다 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그 동안 이에 최고를 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늘리 반편을 베풀어서 모두 해탈시킨 년 후에 야재 자신이 비로소 풀도를 희루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나요 다의 희로 말할 수 없는 그 동안을 아직도 보살로 있는 이란도 과급 불가사의 야성비바 그네 그때 세상에 부처님에게 시여 호롤 각하 정자 최왕 열해라 하셨으니가 부처님의 수명은 사백천만억 아성기급이셨느니라 그 부처님의 상법동안의 한바람은 다리에 서서니 그는 숙세에서 깊고도 두터운 복을 심어여라 사람들로부터 헌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가거나 있거나 안거나 눕거나 간에 모든 하늘이 그를 홍보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삭힌 것을 믿고 항상 산보를 엄숙히 여겨서 물어 그 딸은 여러 가지 왕편을 베풀어서 그의 어머니에게 권유하여 다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이에 목숨을 마치고 그의 헌신은 북한 지옥에 떨어졌나니라 그때 바람 문어에 따른 그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대야 인과를 믿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흡을 따라서 반드시 악도에 떨어졌을 것으로 알고 집을 팔아서 늘리 좋은 향과 보통 그 밖의 모든 공양을 홀린 물건을 구하여 가지고 그 전 부처님의 닭과 절에 크게 공양을 홀렸느니라 그때 바람 문어에 따른 각광경자 지왕 유대의 형상을 한 절 안에 모셔성 저 그림은 위영이 장엄하고 두루 원망 부족함을 보고 그때 바람 문어에 따른 더욱 후루루 예배 공정하는 마음을 흠을 내어 혼자 생각할 길 부처님의 명혼은 되가기 싫어 온갖 지예를 갖추셨사니 만약에 세상에 계실대라면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께 와서 물으면 반드시 나의 어머니가 신 곳을 알려주실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울면서 오래토록 부처님을 후루루 보고 기도하였더니 그때에 온현이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려오되 우는 자야 성녀야는 못 설포하지 말라네 이제 내 어머니가 간 곳을 알려주리라 이의 바람 문어에 따른 합창하고 공중을 향하여 하리였다 이 어떠한 싱그루신 덕이 없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제가 어머니를 읽은 이대로 밤낮으로 생각하고 생각하여 사오나 저의 어머니가 가신 곳을 물을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의 공중에서 다시 소리가 나서 바람 문의 딸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정성을 다하여 우러라 설을 하는 과거의 각강령자 제왕여래이다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의 중생들보다 배나 드하기 때문에 와서 흘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람 문의 딸은 간격하여 몸부림쳐서 팔다리가 승안대 없이 다쳐 쓰러지자 좌우에서 부축하여 돌보아 한참 뒤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공중을 향하여 여쭈어 말하되 부처님이시여 팔아옵건대 흰자하신 마음으로 불상이 여기시여 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 주시옵소서 저는 희재몽과 마음을 가눌길이 없어서 곧 죽을 것만 갔나이다 그때 각강령자 제왕여래께서 성녀에게 이르시게 내가 공양올래기를 마치 그던 곳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앉은 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에 한 명군 네 어머니의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위에 바람 문의 다른 곳 부처님께 예배 드리고 지구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대한 생각으로 단정히 앉아서 각강령자 제왕여래를 생각하였다 그대로 하룻날과 하룻밤이 지나자 혼자 혼연히 자기 자신이 한 바닷가에서 화잇섬을 알았는데 그 물음 펄펄 끌고 호르며 혈어 산하온 임성들이 많고 모두가 무미새로 태어서며 바다 위를 동서로 날아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이 이어서며 그 속에 남자여자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속에 빠졌다 솟아났다 하는 것을 사나운 짐승들이 다투어 잡아서 떳떠먹는 것이었다 또 보니 아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은 가지가지였어 혹은 손이 여럿이고 눈이 여럿이고 다리도 허리도 여럿이며 그 금리가 입 밖으로 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구리 같은 것들이 모든 지인들을 몰아다가 산 나온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며 오 스스로 때리고 옮겨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 대로 서로 헐퍼묶어 놓는 형상이 천만 가지인 이라 차마 오랫동안 볼 수가 없었다 그때의 바라문에 따른 연불하는 힘어라 자연이 두려움이 없었느니라 구기하에 한 기왕이 있었는데 흰은 무독이라 머리를 조아리고 성녀를 경건이 맞이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보살은 어떠한 인년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라문에 달이 기왕에게 묵기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독이 대답하되 여기 참으로 지옥이 나이다 성녀가 묻되 나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 이럴 수가 있겠 성녀가 무독이 대답하되 그것은 부처님의 희신력이 아니면 흡력이 아니면 도저히 이럴 지 못 탑니다 성녀가 또 묻되 이물은 어떤 년요로 저렇게 끌고 호러며 저 많고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죄인이며 저 많은 사나운 짐성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독에 대답하되 이곳은 연보재에서 악한 짓을 한 중생의 사 1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하여 공덕을 지어 호나 안에서 건져 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 있을 때에도 착한 인연을 지은 바가 없으면 부득이 본읍의 지연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그때의 자연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되는데 이 바다 동쪽으로 십만 유순을 지나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여기의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다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다시 거기의 배가 되나이다 이들은 삽법으로 지은 바 스스로 받는 바이니다 허벌 바다라 하면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녀가 또 뿌덕기왕에게 묻되 지옥이 어디에 있나 이까 무덕이 대답하되 저 세 바다 속에 대 지옥이며 그 지옥의 수가 백천리로 대 각각 차별이 있으나 큰 것이 열 터뜨리고 다음 것이 오백이 있으며 또 그 다음 것은 천백이 그 지똑한 고초는 희루할 량이 없습니다 성녀가 묻어 기왕에게 두 묻되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나 이까 기왕이 묻되 보살리마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떠한 일을 하셨나 이까 성녀가 테다 받으 저의 어머니는 소견이 삿대여서 삼보를 피방하여 흘뜨던 곳으로 잠깐 믿다가도 또 금방 공경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다시 태어난 곳을 알 수가 있겠나 이까 부덕이 묻되 보살의 어머니는 성시가 무엇이 나이까 성녀가 대답하되 저의 부모는 모두 바라문의 전속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 성견이여 어머니의 이름은 열제리의 힘니당 무덕이 합창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보살에게 말씀하되 여의 동군대 성자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시여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모소서 최인이었던 열제리는 천상에 태어난지 지금 삼일이 되었 5. 조순한 자식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풍량을 베풀어 복을 닦아 각 항정자 제왕여대의 탑사에 보시를 한 명고로 5. 보살의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희날린 묵한 지역에 있던 지인은 모두가 함께 6. 천상에 태어난 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고 기왕이 말을 마치고 합장하며 7. 물러가는 이라의 파란문의 다른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왔어 8. 이를 깨달고는 국학황정자 제왕여대의 탑사 8. 천상 앞에서 큰 소원을 세우기를 바라올건데 8. 천안 미래의 급이 다하도록 최고가 있는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늘 이 방편을 베풀어서 해탈하도록 하겠나이다 9. 부처님께서 문소사리보살에게 이르시길 그때 기왕인 무덕은 지금 제수보사리와 9. 그때의 바람문의 다른 지금의 지장보사리라 하셨느니 10. 이라 10. 이라 11. 이라 11. 이라 11. 이라 11. 이라 11. 이라 11. 이라 12. 이라 11. 이라 11. 이라 12. 이라 11. 이라 11. 이라 가질 수도 없고 말로는 희루다 할 수 없는 한량 없는 나승기 세계에 있는 모든 지옥에 몸을 놔두셨던 치장보살의 분신이 모두 도디 천국으로 모여서며 또한 여대의 신통력으로 각방편에서 해탈을 넣고 업도에서 나온 천만억 나여 타수의 무리들이 함께 항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이들은 모두가 치장고사를 교하로 인하여 영원토록 한 욕 따라 감야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는 이들이며 이들은 머나먼 급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 물결에 빠져 욕들을 실세 없이 쫓아다니며 가정고초를 잠시도 실음 없이 받다가 지장보살의 관계한 자비와 깊은 소원의 힘 때문에 각기 교가를 획득하고 희미토리 천국의 이름의 마음이 아주 기뻐서 여래를 훌어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큰 피파를 펼시하여 백천만억의 가이에 생각할 수 없고 대하릴 수 없고 말로는 희로할 수 없놈 후량아성의 세계의 모든 화신 지장보살 아하살의 희망을 흐루만 비시면서 이러시기를 내가 오타각세에서 희화같이 역세고 크치 이런 용생들을 교화하여 그들의 마음을 조복시켜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으나 그 중 열 가운데 하나 둘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있어 물어 내가 또한 백천만억으로의 분신을 나타내 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온 이 흥미가 수성한 자는 법을 들으며 곰 잊고 받으며 혹 좋은 과보가 있는 자는 부지르니 건너며 성취되며 혹 흐득고 둔한 니는 호래에 토려 교화를 그치며 비로소 돌아오는 자도 있으며 혹은 헌비중하여 후르르 공경하는 마음을 해지 않는 자도 힛나니라 히르터 중생의 무리는 같기 차별이 있으며 분신을 나타내 제도하여 해탈시키되 혹은 남자의 몸을 놔두고 혹은 여자의 몸을 놔두며 혹은 하늘과 용의 몸을 놔두고 혹은 귀신의 몸을 놔두며 혹은 산수없내의 강모와 샘후무를 나타내여 아니여서 사람에게 이롭게 하면서 모두 지도해탈 작게 하며 혹은 제석의 몸을 혹은 부망의 몸을 혹은 전후랑의 몸을 혹은 그사의 몸을 혹은 구강의 몸을 혹은 제상의 몸을 혹은 관속의 몸을 혹은 비굽히군 우바세 우바니의 몸 내지는 성문나한 벽지 불보살의 몸을 나타내시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비단 부처님의 몸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여름다 조국은 교화여 희화같은 교화하기 어려운 억새고 거칠은 최고 중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아직 초복받지 못한 자가 있어서 법을 따라 과보를 받게 되어 만야 각도에 떨어져서 그 안개로 흔물 받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천공에서 은근히 우측한 것을 생각하오 사바세계에 미로 뿌리에 출세하실 때까지 중생으로 하여금 영영 모든 고통을 여의 이어 해탈게 하여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라 그때 모든 세계에 나타나셨던 지장 보살의 은신이 다시 한몸으로 되어 형상을 이루어 해저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구원한 것 이래로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가에 생각할 수 없는 실력을 얻고 갖추어 사원아 저는 저의 군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하사의 모래와 같은 세계에 도로 하여서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 의 몸을 그나옵고 한 화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서 삼복에 기해하게 하며 영영생사를 여예고 열받나게 이렇도록 하대다 맘불법 가운데서 착한 일만 한다면 이것이 한 터럭 한 물방울 한 모래 알 한 먼지 혹은 뒤끌만한 것이라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여 제도하고 큰 이익을 얻게 하오리다 아라 얻건대 세존이시여 후세여 야급 중생 때문에 염려 하지마 호소서 이화같이 세 번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그 때에 부처님께서 지장 보사를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내가 그대를 도와서 기쁘게 그대는 흥이 구원 그부로부터 내려오면서 세운 큰 소원을 성취하고 장찬을 내 중생을 제도한 인년의 꽃뿌리를 중독하리라 그때 부처님 아이 어머님 하야 부인 공경 합장하고 지장 보살게 여쭈 없대 성자시여 현부제 중생이 흡을 짓는 차별과 그에 따라받는 과부는 어떠한 나이가 지장 보살이 대답하되 천만세계 모든 국토에 혹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호원 의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호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 불도 또한 그와 같으며 지옥의 세보도 한가지 뿐만은 아니오 예다 엠하이 하야 부인이 치장 보살이 그 덕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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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도 투자하오 히타 직장 부사리다 성모이시여 파라근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하오리다 성모가 여쭈어 되바라 호끈대 성자여 말씀하여 주소서 이때의 치장 부사리 성모에게 대답하때 남년부제에서 받게 되는 최고의 희름은 되게 희러하옵니다만 야흔어 중생이 부모에게 부려하옵니다 억살생까지 하기에 이러면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급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만나 그 너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거나 선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장하지 아니한다면 이에 또한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으로 더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된 나이다 언약 어떤 중생이 상조 대중의 물건을 침범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피고 피고 피고니를 더럽히거나 혹은 절 안에서 험욕을 자행하거나 혹은 죽이거나 해체거나 한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으로 더 벗어날 기약이 없나이다 그치 삼문이 돼 다음은 삼문이 아니면서 상조물을 파괴하고 한불로 서며 신도를 속이며 기요를 허겨서 가지가지 나쁜 죄를 지으며 이러한 무리를 떠났다 국한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으로 더 벗어날 기약이 없나이다 만약 어떤 중생이 상조물을 훔치던지 재물이나 국식이나 음식이나 해고 단 한가지라도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자는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으로 더 벗어날 기약이 없나이다 성모여 맞냐 그땐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지를 지으며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잠깐 하니라도의 고통이 멍추어 시기를 구하여도 가히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마야 부인이 그덕치 찬 보살에게 여쭈어 어떠한 곳을 무관지옥이라 이름 하나의 까치장 보살이 대답하되 성모이시여 모든 지옥은 대천리산 안에 있는데 그 중에 내 지옥에 열 여덟 곳이 있으며 그 다음의 지옥이 또 호백에서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의 지옥은 천이백인데 여쭈어 이름이 각각 다르나이다 무관지옥은 지옥의 성들 흘만혈이가 되고 그 성만 순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흘만이 고성이에는 불무드기가 있어서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이 모든 지역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르며 거기에서도 특별한 지옥이 있어서 이름은 무관지옥이라 하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일맘팔 천리여 호흑단장의 높이는 일천리며 휘의 불이 밑으로 타내려오고 밑의 불은 휘로 치솟으며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가 불을 품으면서 혹던 장비가 풍서로 쫓아다니며 호관에는 넓이가 말리나 튀는 평상이 있는데 둘레는 말리에 가득하며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죄를 받는데도 스스로 그 몸이 평상 위에 가득합니다 하는 것을 보며 천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에서 가득 차는 것을 보며 흐르지어 보러였나여 밖의 눈과 보가이와 같은 또한 모든 지인이 혼과 고통을 골고루 갖추어 반난이 백천의 야차와 학기들의 흙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리새 손톱으로 죄인의 상자를 뺏어 담아 차르며 또 어떤 야차는 큰 새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지르며 혹은 입과 풀을 지르고 혹은 배와 등을 지르며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 받아서 병상 위에 놓기도 하며 또 새도 억수리가 있어서 죄인의 눈을 파먹으며 또한 새 뱀 미소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며 호모 한 마디 마디에 기인의 목을 내리받고 혈을 뽑아서 구석으로 갈며 죄인을 끌어다가 구리샘물을 입에 붓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서 한 번 죽였다 만 번 살렸다 난 이 지협으로 받은 것이 희화 같아서 그 걸레지하다 구출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흥겨가게 되고 다른 세계가 흥겨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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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진 뒤 뒤에는 또 돌고 돌아오게 되나 나이다 북한 지역의 지분은 이루어옵니다 또 다섯 가지 흩불로 느끼는 것이 있는다 온모가 아니라 이름하며 그 다섯 가지란 첫째는 밤낮으로 고초를 받는데 여러 급을 거듭한다 해도 잠시도 끊을 사이가 없습니다 무간지역이라 하며 둘째는 한 사람만이라도 가득히 자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한 무로 무간지역이라 하며 셋째는 형들을 다루네 지구에 새 박망이와 독수리 뱀 히리게 맷돌 토 토기 한하에 걸러 무알 철망철사 새나기 새마리 나 생가죽 등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목에 부으며 주지면 새 구슬을 삼키고 목마르면 샘물 마시기를 해가 다하고 급이 다하여 하여 한량 없나요 다수의 이르더라도 고쳐가 한시라도 하여 은혈 사이가 없음으로 무관이라 하며 넷째는 남자나 혀자나 혀자나 호랑캐나 늙은이나 흐린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난 사람이나 천난 사람이나 천인 왕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체를 짓는 흡을 과거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관이라 하며 다섯째는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진다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 급에 이르더러 하루날 하룻밤 사이에 맘번 죽고 맘번 살아나 그 사이에 한 생각 동안을 싣고자 하여도 실수도 없군 오직 크게 다 하여바라 흘러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끝이 잊지 않고 이어진 무르 무관지옥이라 하오 이라 승모여 무관지옥에 대한 그것을 내강 하라 자면 이와 가사오나만 약차세 지옥의 형벌 하는 기구 등의 이름과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행급 동안 해도 다 말할 수 없나이다 마야 부인이 이 말을 듣고나서 근심 깊은 얼굴로 합창경 내 하고 물러갔다 이때 치장 보살 마 사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전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이 신력을 입은 연고로 와 두루 백천만 억 세개의 힘을 놔두어서 일체 고통 받는 헛보 중생을 구운 하나의 남한 양 혈의 아예 큰 자비의 희미하니 라면 능니 이러한 변화를 하지 못하나 에다 제가 이제 또한 부처님의 부처 고통을 입어 사와 일다 비록 보살님께서 성불하여 오실 때 간지 육도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해 하오리니 세전께서는 염려하지 마오 고하여금 서서서 갓대해 부처님께 없어서 지장 보살에게 이르시길 일체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승식이 정한 바가 없어 악한 습관으로 흡을 짓고 착한 습관으로 과를 지어서 혹은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여 경계에 따라 태연하게 되는 바 호두를 윤내하되 잠시가 실사예가 없으며 그 사예가 티끌수와 해같은 그 빛이 지나도록 미확하여 장애와 횡란을 받는 것이 마침 고기가 건물 안에서 놀면서 귀엔물에 흘러갔다가 벗어났다가 들어가고 하며 잠시 나 혼절하라 다시 이 건물을 만나는 것과 같은 바 이러한 우리들을 내가 마땅히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내가 이미 붙어 세웠던 원력과 또한 이 건물을 크게 맹세한 바를 마치려 하여 이들 제업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오리까 우천님께서 이 말씀을 쓰라실때 지정의 한보살마사리에서 내 이름이 정자체왕이라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사례여 여쭈옵대 세존이시여 치장보살이 여러 급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떠한 훈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입은 나이가 세존기 없어 갈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세존기 없어 정자체왕 보살에게 이런 시대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고 생각하여로 그러나 넘마땅히 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려다 지나간 옛 과거 한량없는 나 성기나요 탑을 가서 알거게 그허 당시 부처님이 되셨으니 면은 일채 지성 채열에 형공평정지면행조 선서 세간의 안무상 사주의 천구 사주의 천주인 사주의사 그 부처님의 수명은 휴강급이었다 아니라 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한 휴강나라의 왕과 부시대여서 함께 십선을 행하며 종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휴강나라의 백성들이 여러가지 학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두 왕의 헌혼하여 여러가지 방편을 베풀었는데 한 왕의 입에 소원하기라 어서 볼도를 이루어서 늘리 이 중생들을 지도하여 남음이 없도록 하리라 하였고 한 왕은 소원을 세우기를 만약 먼저 이제 많은 중생들을 지도하여 안락해하고 보리를 얻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언제까지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리라 하였느니라 부처님께 없어 형자 제왕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되 서키 성굴하기를 바른 한 왕은 고아 길체 지승체 혈에 희시며 제 많은 중생을 길이제도 하지 하니 하면 성굴하기를 원치 않는 더구 바른 한 왕은 오허치장 보살이니라다시 과거 무량하슨기 그 배 한 부처님이 계셔서니 희러미 청정연 하몽렬의 희시니 그 부처님의 수명한 사시급이 여셨는데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에 한 나라에 계시여 전생의 부부로서 대도하였느니라 교화하시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관묵이니라 그가 음식을 베풀어 공략을 올릴 때 나하니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반목이 대답하며 내가 어머니께 돌아가신 이 날에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온나 저희 어머니가 어느 곳에 가서 나신 줄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하였다 나하는 일을 가여히 여기시고 정에 들어 관찰하여 보니 강목의 어머니가 나쁜 갈래에 떨어져 아주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보였다 나하는 강목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기실때 어떠한 업을 지어왔기에 지금 나쁜 갈래에서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나이까 악목의 대답하기를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차라등을 먹기 좋아하시여 특히 차라 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볶고 지지고 하여 마음대로 먹은 나이다 아마 그 수가 천이나 만보다 배나 더 될 것이옵니다 혼자께서는 가여히 여기시여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하니를 불상히 여기시고 방편을 지어서 그 광목에게 그나기를 그때는 지극한 정성으로 정정여 남은 그래라 생각하고 따라서 그 형상을 여성하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시여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흘러들 그 시여 강목은 이 말을 듣고 그 닦이던 물건들을 팔아서 급히 부처님 형상을 그려 모시고 이를 공양하고 공양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후더러 보고 이빼 들였더니 문 또 새벽여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봄빛에 찬란히 빛나는 것이 마침 수미 상과 같았다 큰 광목은 노하시면서 왕목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내 어머니는 호되지 않아서 내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좋은 것 빛 엎길만 하며 고암 말을 하게 되리라 하시었다 그대 집안에 한 종이 자식을 낳으니 삼밀에 태기 이전에 이내 말을 하며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복에게 이르되 생사의 엎면으로 과부를 스스로 받게 되나니 나는 바로 너희의 어머니니라 오래토록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며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져서 나 이제 너의 복덕을 이 부마땅이 수행하여 지만 이렇게 하천한 사람이 되어 서며 또다시 단명하여 나의 십삼세가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여 나로 하여금 이로 부터 벗어나게 하리요 하여금 늘 광복이 말을 어머니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목매아 슬피 울며 종의 하이 해게 이르되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죄를 하셔야 하나이다 어떠한 늪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져 나이까 종의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기를 사한 목숨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욕하고 한 가지 가지 제업으로 포를 받은 바마냐 복된 힘으로 나를 고난에서 고철하지 않으면 이 흡 때문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니라 항목이 물어 말하되 지옥에서 받은 제보는 어떤 것이 어디가 대답하기를 그건 이루다 히브로 말할 수도 없고 배천세 중에 다 말하여도 말할 수가 없다고 안 모든 길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흑온 개를 향하여 사레여 말하 대원하옵 건대 저의 어머니가 영원히 지옥의 갈래를 벗어나 십삼 세를 마치고는 다시 무거운 죄와 학도에 걸림이 없도록 하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저를 보시여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세운 이 광대한 소원을 들어 유시옵소서 마냐 저의 어머니가 사막도 이 하천 남의 내 지여 영원히 영원히 여의 여사 영갑토록 그러한 읍보를 다시 받지 않게 되옵는다면 원컨대 제 서서 서로 정정연아 몽주대 앞에서 맹세하옵니다 이에 뒤로 백천만 월급 동간 모든 세계의 모든 지옥과 산막도 모든 최고 중생들을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여가기 축생의 몸을 여에게 하고 이 화같은 제보의 무리들이다 성불 한 년 후에야 비로소 천은 정각을 이루하겠나 이다 성정현아 목렬의 말씀 이에 들려왔다 이 광모가 내가 큰 사랑과 연민으로 흥미 착하게 어머니를 위하여 이 화같은 그 안군을 세웠기에 흥미 가난 저 왕노의 어머니가 십삼세를 마치면 네 엽보의 몸을 버리고 바람은 너로 태어나서 백세여의 술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보가 진한 뒤에는 부국토에 태어나서 해야될 수 없나 흡을 지내다가 불가 를 희루고 널리 항하이 모래 수와 같은 부처님과 하늘을 지도하니라 부처님께 오서 청자제왕 보살에게 이러시되 그때 나하 네 몸으로 광목을 지도하니라 오 험무진이 보살이여 광목의 험문이 능고 해탈 보살이며 광목은 고치장 보살이니라 과거 구원 급중의 희가 치자 민워 서서로니 항하이 모래와 같은 문을 바라고 늘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의 세상 중에 만약 남자나 여인이 있어 선을 행하지 않는 자와 학을 행나는 자 힘과를 믿지 않는 자 사흠하고 망어를 하는 자 향설과 악구를 하는 자 태성을 해방하는 자 이러한 모든 제업의 중생들은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질 그 즐거심에 틀림이 없지만 마냥 선지식을 만나서 그 흑은 여러 손가락을 한번 흑은 등길 통합만이라도 치장 고사리 기 한다며 이 모든 융생이 사막 도 이 지보에서 해탈함을 얻어리니 마냥 흥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해하여 공경하며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과 꽃과 의보가 가지가지 진보와 혹은 음식으로 받들어 홀리는 자 는 미래 백천만 하급 중에 항상 모든 하늘에서 뛰어난 낙을 받을 것이며 만냐 하늘에서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 호들어도 호예려 백천급을 항상 제왕이 되어서 능히 숙명과 힘과 의전 눈을 더 기억하게 되리라 정자 제왕 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 보살에게 에게는 불가사의 안위대 실력이 서늘이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희경을 기록하여 서늘이 유포하도록 하여라 성자 성자 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허나 없건대 염여 하지 맛이 없어서 우리들 천만억 보살 마사리 반드시 부처님 멀리시나 여사 여사 늘리 경을 펴서 저 현부제 중생을 이롭게 하나인 다 정자 제왕 보살이 이렇게 성종 께 사례 기록 마치시고 합창 공경하여 철하고 물러났느니라 그때 사방을 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창 공경하며 부처님 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치잔보살 저 구원 고뽁 그리 그러한 구원 원을 세워넣 어째하여 지금까지도 호회로 지도하는 것이 끝났지 않았으며 다시 황대한 소원을 세워야 하나이 가원 나 군대 세종 기여서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5.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러시되 착하고 착한지라 내가 이제 너의 덜과 현재 미래의 하늘과 인간 중생들에게 6. 율기의 액대게 하기 위하여 지장고사리 저 사바세계연부제에서 생사의 김에서 7. 자비로 힐체어 이제 많은 중생들을 구원하여 해탈케 하는 반편을 쓰라리라 7. 세존이시여 원컨대 줄거든 듣고자 한나이다 8.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러하시길 지장고사리 호랭컵으로 붙어오면서 8. 지금까지 이러더러 아직도 원을 마치지 못하고 이 세계의 제 많은 중생을 자비로 이해하여 하며 9. 미래의 한량없는 많은 급증의 후보인이 이어져서 그치지 않음을 봄으로 또 그도원을 세우게 되느니라 9. 이화같이 보살은 사과세계연부제 한해서 백천만억 황편으로 제도하나 9. 사천왕이여 지장고사리 만약 산 목숨을 죽이는 잔을 만나면 그 암흑은 10. 재앙으로 담명하게 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호덕질하는 자를 만나면 10. 빈공하고 고쳐받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사금하는 자를 만나면 10. 신적간에 서로 희간질하며 다투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해방하는 자를 만나면 10. 흑아흑고입에 창이 생기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성내고 분해하는 자를 만나면 11. 얼굴이 더럽고 추악하게 풍창 생기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11. 구하는 바손이 뜻대로 되지 않는 업보를 말해주고 11. 만약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 생기는 업보를 말해주고 11. 만약 산양을 함부로 하는 자를 만나면 11.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부모에게 11. 태역하는 자를 만나면 현재 지변으로의 졸지에 죽는 업보를 말해주고 11. 만약 산의 숲풀과 나무에 풀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11. 미쳐서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업보를 말해주고 11. 만약 전후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11. 다시 받고 태어나서는 매를 맞는 가품을 당하는 업보를 말해주고 11. 만약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그들을 만나면 11. 권력 간에 분산 이별하는 업보를 말해주고 11. 만약 삼보를 헐뜯고 피방하는 자를 만나면 11. 눈 멀고 귓 멀고 벙어리 되는 업보를 말해주고 11. 만약의 법을 경시하고 교를 없인 여기는 자를 만나면 11. 영원토록 악도를 못 변하는 업보를 말해주고 11. 만약 절미의 상주 대중의 물건을 파하거나 11. 환불로 쓰는 자를 만나면 11. 억겁을 지옥에서 맴도는 업보를 말해주고 11. 만약 부백을 더럽히고 성녀를 속이는 자를 만나면 11. 영원토록 축생을 모아 변하는 업보를 말해주고 11. 만약 절한 물이나 타는 물 토끼나 11. 낙같은 흉기로 상해하는 자를 만나면 11. 윤회하면서 서로 감는 업보를 말해주고 11. 만약 기율을 파하고 지를 품하는 자를 만나면 11. 새와 짐승의 몸을 받아주리고 11. 배고픈 업보를 말해주고 11. 만약 점물을 얼지 않고 서는 자를 만나면 11. 구하는 바가 막히고 끊어지게 되는 업보를 말해주고 11. 만약 참한 힘이 높은 자를 만나면 11. 사천하고 민천한 종이 되는 업보를 말해주고 11. 만약 한입으로 두말하는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11. 혀가 없거나 혀가 많거나 하는 업보를 말해줘 11. 만약 소견이 삿된 자를 만나면 11. 변두리에 태어날 업보를 말해줍니다 11. 이렇게 연보제의 용생이 뭔가 이 안에서 11. 진한 낙섭의 결과로 받는 백충가지의 업보를 11. 제 태강 말하여 그니와 11. 이러한 연보제의 중생들에게 11. 헛보로 느끼는 차별인지라 11. 지장보사리 백전방편으로 11. 교화하금만 이 모든 중생이 먼저 받는 길을 11. 흑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11. 여러 급을 지내되 벗어날 기약이 없으므로 11.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여서 11. 이 모든 중생들의 또 다른 중생들을 미혹하게 하니 11. 없도록 하리라 사천왕이 11.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11. 어설피 탄식하면서 합창하고 물러갔느니라 11. 그때 보현보살마사리 11. 시장보살에게 말하기를 11. 인자시여의 양만태 철령할부와 11. 미래현재여의 모든 중생을 휘하여서 11. 사바세계연부제 최고 중생이 11. 엎보로 받는 지옥의 이름과 11. 과보를 받는 일떨을 말하여서 11. 미래세말세 중생으로 하여금기에 11. 과보를 할게 하소서 11. 시장보사리 대답하기를 11.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11. 이심과 대사 보현보살의 힘을 11. 이심을 이어받아 지옥 명호와 11. 제옥으로 받는 갑부라 11. 필략히 말하겠나이다 11. 인자시여 연보채의 동방에 11. 산이 있으니 이름은 철이라고 하는데 11. 캄캄하고 깊어서 해와 달의 빛이 없으며 11. 거기 큰 지옥이 있으니 11. 이름이 그 악무관이며 11. 지옥에 있어 희름이 대압이며 12. 지옥에 있어 희름이 사각이며 12. 지옥에 있어 희름이 비도이며 12. 지옥에 있어 희름이 화전이며 12. 지옥에 있어 희름이 혁산이며 12. 지옥에 있어 희름이 통창이며 12. 지옥에 있어 희름이 철거이며 13. 지옥에 있어 희름이 철상이며 또 지옥에서 이름이 철오이며 또 지옥에서 이름이 철이이며 또 지옥에서 이름이 철여이며 또 지옥에서 이름이 양궁이며 또 지옥에서 이름이 포저이며 또 지옥에서 이름이 유하이며 또 지옥에서 이름이 경설이며 또 지옥에서 이름이 자수이며 더 지옥에서 이름이 소각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타만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철환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철수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타만이며 하나이다 흰자시여 철이 이산 내는 희와 같은 지옥에 수요가 한도급도 없나 아이다 이 밖에 또 지옥에 있어 교한지요 활설지요 풍요지요 동세지요 하산지요 학구지요 함하지요 하우지요 하산지요 하석지요 하산지요 하량지요 하흥지요 크하지요 발피지요 흠열지요 수수지요 소각지요 하산지요 도자지요 하흥지요 초록지요 하량지요 등이 있나이다 이 지옥들 속에는 왕 각각 더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는 둘레 그것도 있고 혹은 셋이나 넷인 것도 있으며 백이나 천인 것도 있으며 그 것들의 희름도 각각 다른 아이에다 지장보사리도 보염보살에게 말하기를 인자시여 인원 모두 담년부지에서 학을 행한 중생의 업을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아버지 힘이란 매워크서 능히 수미산을 대적하고 그 안 바다보다 깊어서 능히 성도를 장애함으로 중생들을 설사 조금만 안하기라 하더라 제갑다 하여가 뼈에 하지 말아야 하오며 죽은 후에는 뒤끌만한 것이라도 가보가 있어서 아버지와 자식같이 지극히 가깝다 하여도 그 길이 각각 달라 비록 서로 같이 만나더라도 대신 받은 수가 있어서 물어 내가 이게 부처님의 신력을 입어서 다음에 지옥에서 재고받는 일을 대략 말아 호린이 바라 근대인자시여 잠깐 이 말을 들어서서 구형보사리 말하기를 서는 비로예부터 사막돌의 제보를 알고 있지만 인자는 말씀하소서 구세말법 시대에 모든 제 많은 중생들로 하여 근민자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여하게 하고자 함이 나이다 시장보사리 말하기를 낸 자시여 시장보사리 말하기를 낸 자시여의 지옥에서 제어부로의 판단과 부는 이러하나이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호를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의 죄인 심장을 빼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의 죄인은 몸을 끓는 가마불 속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그리새 기둥을 안개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맹렬한 불모드개가 쫓아다니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누람뿐이며 어떤 지옥은 어떤 지옥은 끝없는 동호주미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화살이 나르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일 지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세비미가 모으며 어떤 지옥은 어떤 지옥은 무색이가 쫓으며 어떤 지옥은 무색나게의 끌레게 하나이다 흰자시여 이러한 읍보록마다 각각 그 천가지의 형벌하는 기구가 있는 그것은 모두 구례요 새요 도리요 불란임이 없으며 이내까지 물거는 혈을 가지요 팽으로 느끼는 것이오 나만 약지요 이 고통받는 이별 자세히 말한다면 한시오와 가운데서도 다시 백천가지의 고초가 있으니 더구나 많은 노기야 말하여 부활하겠나 예까지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역을 받들고 인자의 무러심에 받들어 대략 말씀 드릴 것이라 이와카사오나 만약 자세히 설명하자면 급해 다하도록 하여도 마치지 못하겠나이다 그때의 세정계오스는 온몸으로 태광명을 놓아 사백천의 항아 모래와 같은 모든 불세계를 구로 비추시면서 큰 음성을 내쉬어 모덤 불세계여 일체 모덤 보살마하 삶의 철련 귀신과 사랑과 사람만인 우리들에게 늘리 이러시기를 들으라 내가 이제 시장보살마살레 시방세계에서 가해 생각하고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의 이신력을 놔두어 모든 지구 중생을 구호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찬탄함을 들으라 내가 멸도한 현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마 삶의 철련 귀신들도 널리 반편을 지어서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골을 여이게 하고 열받낙을 느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회종의 한보살에서 이름이 보광이라 공경이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이제 세종계옵선은 시장보살에게 불가사의 한 큰 위신여기의 성을 찬탄하시오 세종계에서는 미래세계의 말법시대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게 인강과 천상의 희익을 주는 인가를 말씀하시여 모든 철련팔보와 미래의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을 말씀을 받들게 하옵소서 이때 세종계에서 보광보살과 사부 대중들에게 이러시길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마땅히 너의 들을 위하여 지장보살 인강과 천상의 복덕으로 하소 희익되게 하는 일을 간다니 말하리라 보광보살이 사례여 말씀하시되 세종이시여 바라옵건대 즐거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러시길 미래의 세상에 만약 선 남자 선여인이 있어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름을 듣는 자와 혹은 합창하는 자 찬탄하는 자와 예배하는 자 생각하고 사모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삼십급의 죄를 초월하리라 보광보살이 만약 어떤 선 남자 선여인이 혹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혹은 돌, 아교, 칠금, 헌동,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백번저 삼시삼천에 나서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설령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호의력 부강이 되어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만하겄던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며 정성을 다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이나 혹이나 혹이나 그리새, 무쇠 등으로 만든 통상의 공량 한 때 날마다 열심히 하여 물론 함이 없이 항상 고 단 음식의 복, 비단 당근, 부원, 보물 등으로 공량하면 이 선여인 한 번 여자의 몸에 보다 다하고는 백천만급의 다시 여인이 되는 세계엔 하지 않게 되니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느냐 다만 자비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받는 여자의 몸을 제외하고는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살을 공량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득의 힘을 입은 연유로 이 사람은 백천만급에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보강보살이여 만나겄던 여인이서 추하고 병이 많은 것을 싫어하며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기를 한 시켓만 이라도 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급 중에 받은 몸의 모양새가 원만하며 뭔가 질병이 없는 것이며 이 추한 여인이 환장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급을 항상 황혀나 왕비가 되거나 제상이나 병은 집안 근창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뛰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험한 하리라 이와 같이 지장보살게 지극한 마음으로 후러러 예배하면 이 화 같은 복을 얻으리라 보강보살이여 이 여많냐 그 어떤 숫남자의 선녀이니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모든 음악을 지으면 후레 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량하고 또 이럴 남에게 끝나면 이러한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서나 미래의 세상에 서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수호하여서 약한 일을 전혀 구해도 들리지 않게 하나니 어찌 모든 행위 기적 받을 일이 있겠느냐 또 후방보살이여 미래의 세상에 많냐 학인이나 학신 낫기 등에 서왔던 선남자 선녀인이 시장 고살 형상에 기해하여 공경하며 공향하고 찬탄하며 후루루의 배함을 보고 혼망형 대개 구찔고 헐떡 거나 덕에 나이에게 없다고 피방하거나 혹은 이를 들어서 비웃거나 혹은 돌아서서 그러다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다 고하거나 하거나 혹은 여러 사람 늘고 하체 그러다 고하거나 하는 덕맞냐 한 생각만 이라도 악구 찔고 해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사람은 형급의 천부리 멸도 하신 뒤까지 또 해방한 집으로 사뭇 나비 기업이 있으면서 매우 중한 세부를 받는 것이며 이에 급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기부를 받아서 또 천급을 지나고 또 난시 축생부를 받아도 천급을 지나고서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게 되는데 비록 사람의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희모 구비 등 육근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낙급이 그 몸에 맺혀서 또 또 또다시 압도에 떨어지게 되는 이라 그름으로 포강 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홍향 울리는 것을 비방 하고 흘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건 늘 두구나 다른 나쁜 소견을 불법을 직접 해방하고 파괴 하미야 말해 무얼 하겠느냐 포강 보살이여 반향 미래의 세상에 어느 선 남자 선 여인이 오래 병상에 누워서 살려고 하여도 죽으려고 하여도 모두 마음대로 안되고 혹 꿈에는 하기나 또는 집안 신족과 흠악한 길을 헤매며 혹은 도깨비에 홀리고 귀신과 함께 놀고 하여 휴하 같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비가 깊어지며 점점 호미 여의 여저 잠자다가도 괴로워 소리치며 처참하고 괴로워 하는 자는 이것은 모두 다 흡장으로 재업이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혹은 숙명을 버리게 더렸고 혹은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되니 이것은 속된 남녀의 눈으로는 희희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한데 마땅히 모든 불보살 형상 앞에서 위경을 흡은 소리로 한 번 읽거나 혹은 그의 병자가 아끼는 것을 혹은 허위의 법의 장언 사태기간 간핵을 놓고서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허위들 헌목의 등은 병자를 위하여 경전과 불상을 모신 앞에 이 모든 훌근들을 홀리며 혹은 경인하의 불상 앞에 공량하며 혹은 불보살의 형상을 요성하며 혹은 탑이나 절을 만들며 혹은 등을 밝히며 혹은 상주 대중의 보시 하이 계십니다. 이렇게 세 번을 병자가 하나 듣도록 하라에 만약 병자의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승기 훈이 다한 자라면 1일 내지 2일 3일 4일 에서 7일 4일 5. 5. 높은 소리로 이에 이를 말하고 경을 읽을 지니라 이 사람의 목숨이 다한 년 후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가 옥목하네 떨어질 지라도 영헌이 해탈 3.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될 것이니 어찌 하물며 스스로의 경을 서거나 혹은 사람으로 하여 감서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3. 남에게 권유하여 그렇게 하거나 한다면 그 공격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지 않으려 그러므로 보강고사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을 잔판하고 4. 이 경을 공경하는 자를 보고 그때는 마땅히 백천방편으로 아이들에게 권하여서 증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한다면 5. 현재와 미래에 백천만억의 불가사의 한공덕을 얻게 되리라 5. 그리고 또 보강고사리여 만약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의 호흡 꿈에 귀신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본데 혹은 슬퍼하고 혹은 울며 혹은 조심하고 혹은 단식하며 혹은 공포하는 것이 6. 나타나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과 그새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이나 6. 안해들 안건 속의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 6. 끝디의 구원에 절복된 힘으로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음으로 7. 불가볼숙세골 휴객의 보호하여 반편을 지어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 7. 고강고사리여 너는 그대여 7. 그러한 사람들을 시켜서 모든 불보살상 앞에서 7. 지극한 마음으로 이겸을 읽게 하거나 8. 혹은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되 8. 세 번이나 혹은 일곱 번을 읽으며 8. 그러한 악도의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고 목매 중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리라 9. 또 허보강고사리여 만양 미래여 세상 가운데 9. 여러 하천한 물에 들이소 혹은 종이되며 10. 깨지는 모든 자유를 잃는 자들이 10. 이 숙세의 흡보라는 것을 깨달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11.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후러러 예배하면서 11. 칠일 동안 보살 명고를 영하여 11. 한 번을 채울 것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11. 지금의 보가 다한 후에는 천만생 동안 항상 12.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12. 고강고사리여 미래세여 연부제에서 바라모한 철제리 창자 12. 그사 그 밖의 모든 사람들과 성을 달리하는 종족의 새로 태어나는 자가 12. 혼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7일 이내에 부사의 한 경전을 읽어주고 13. 다시 보살의 이름을 만 번 생각하여 주면 14. 네 어린 나이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15. 간에 비록 숙세의 허물이 있으지 뭐가 있더라도 15. 운덕 해탈을 얻게 되어 15. 활락하게 잘 자랄 것이며 수명이 중장되며 15.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15. 더욱 더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네라 15. 고강고사리여 미래세계여 15. 세계여의 중생님의 딸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과 30일에는 모든 질을 모아 15. 그가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오니 15. 대개 남부염재의 중생으로서 몸을 움직이고 15. 마음을 서는 것이 15. 의반임이 없고 제한임이 없는데 15. 어찌하물면 방자한 마음으로는 15. 삽목숨을 죽이거나 해롭게 하며 15. 호덕질하고 사음을 하며 망언을 하는 15. 백천가지의 세상이랴 만장능이 16. 십제일에 불보살림과 모든 성년의 존상 앞에서 16. 경을 한번 읽으면 16. 동서남부 백류숫 내에서 16. 보던 재앙과 고난이 없어 17.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17. 어린 나이가 현재 또는 미래 백천세계에 17. 영원히 악도를 희시게 될 것이며 17. 매달리 십제일에 능니 희경을 한편씩 읽으며 17. 현재의 집안의 모든 행력과 질병이 없고 17. 의식이 풍족하리라 17. 그러므로 보강보사리야 17. 마땅히 알라 지장보살은 18. 니와 같은 말할 수 없는 백첩만의 18. 그한 미신력에 18. 띠는 일이 있음을 알며 18. 현보제 중생을 18. 호덕아의 지장보살에게 18. 나에게 큰 인연이 19. 없던 중생들의 지장보살의 19. 지장보살에 이름을 듣거나 19. 치장보살의 향상을 보거나 19. 또는 이 경의 속자나 19. 자 혹은 한계송, 한글길라도 19. 자는 현재에 특별히 한락함을 헌던 것이며 이래세 백천만세 앙동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니 이러니 그때의 복왕보사리 부처님께 지장보사를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보고 무릎을 굽고 합창하여 다시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전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사리 지닌 불가사의 한실력과 근소한 역을 아른지 호래이오나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알려서 이 액을 주게 위하여 진짓 부처님께 여쭈은 나이다 세전이시여 희경의 이름을 무엇하라고 하오며 저희가 흩득해 펴야 하오리까 말씀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복왕보살에게 이러시길 보강보사리여 이 경의 이름은 대체로 세가지니 하나는 지장본은이요 하나는 지장본행이요 하나는 지장본서력경이니 이라이는 지장본사력 오랜 그부로부터 내려오면서 크고 중한 흔을 세워서 중생들에게 희익을 주어왔으니 너희들은 이 원에 의지하여 변하가도록 하여라 고강보사리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창공경 해배한 다음 물러갔다 그때 지장본살마사리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되 세전이시여 제가 이 염보세의 중생을 보니 그들이 팔을 옮기고 생각하는 것이 제한힘이 없나이다 혹 착하고 오른 이 흑댐을 만나도 흔히 처음에 낸 마음이 없어지며 오한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생각에 점점 더 나쁜 것을 더하게 되니 이러한 사람들은 마침 무거운 돌을 신고 진흙구덩이를 밟는 것과 같아서 자꾸 지치고 무거워져서 가리도 더욱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아침을 대신 들어서지거나 혹은 전부 다 들여다주나니 이 선지식은 그니 전과로 다시 서로 부처겨 도와주며 권하여 다리를 굳건하게 해주며 만약 형지에 타다를 쓰는 나쁜 일을 살펴서 두 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전이시여 학교이시여 중생은 하찮은 것으로 부텀은 더할량 없는 곳까지 일어난 이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습승이 섬으로 임종시에 다 따라서는 남녀 근속들이 나 땅이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서 악기를 열어주며 호흡한 개의 길을 달며 등을 켜며 호흡한 경어를 고호해 불상 및 모든 성상에 공량하며 내 집을 보살과 벽지부를 혐하면서 그 명어를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서 힘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그 본식에 밝히도록 하며 이 모든 중생의 지연바 하급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 군속들이 그를 위하여 짓는 인력 공독으로 그가 지은 가지가지 제가 모두 소멸될 것이오며 만약 그가 죽은데 사시 사시 구애란에 능히 여러 가지 공독을 지어주며 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수성하고 묘한 악을 받을 것이며 현재 권속도 이익이 할 양 없는 것이니 이런 거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령 탈부와 인간 인간 하니에 무리 들을 대하여 서연부제 중생에게 권나되 힘종하는 날에 함가산 태인 목숨을 주게 그나 악한 인현을 잊지 말며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하여 구하지 말라고 하나에다 왠야 하오면 이 살생하는 일과 내지 귀신에 제사하는 일이 띠끌만큼 죽은 사람에게 희익댐이 없으며 제연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짓도록 하는 것이니 설산의 생이나 혹은 현재 생에 성년의 운명을 얻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더라도 인정할 때의 권속들의 약한 일을 행하며 이 죽은 사람에게 재앙과 화가 되어서 이명을 마친 사람이 여러 가지 여일에 군별을 짓느라고 이 좋은 곳에 태어나기가 늦어지건 늘 어찌 하물면 인정하나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 조그마한 성건도 없다면 그 스스로 지어누게 여야여 스스로 압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이에 어찌 살았는지 군속들이 다시 유불두 하게 하여여 마치 그것을 어떤 사람이 서 먼 길을 오는데 먹을 것을 떨어진 지 사흘 제어 짊어진 지만 백건이 넘건 넓 문득 유 사람을 만나서 다시 더 작은 진보 다리를 덜 퍼받게 대 항상으로 더더욱 곤란이 가중 되는 것과 같나 히다 세전이시여 제가 보니 엄보제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내 착한 일을 한 들어간 물 암 모래 한 지끌만큼 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모두 스스로 헌나 이와 같은 말씀을 할 때 회중의 한 장자가 있으니 이름은 대변이라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무생을 얻어서 시방세계의 중생을 교화 제도 하면서 장자의 몸을 놔두어 합창 공경하며 지장 보살 사례 계란 말씀하시기 이를 지장 보살 이 남념 부제 영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대소 가요 군속이 망인을 위하여 콩득을 닥대제를 베풀거나 하여 여러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이 목숨 마친 사람이 큰 이익을 얻고 해탈을 하게 되나 이 까 시장 보살이 말씀하여 대답하시대 창자여 내가 지금 미래 현재 엘체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역을 이어서 간다니 일을 서라 노니 창자여 미래 현재 모든 중생들이 명을 마칠 때 다달아서 한 부처님의 이름이 거나 장 한 불 보살의 이름이 겉 이 번 하는 해탈을 거라 해탈을 없게 되요 만약 어떤 선탐자 선여인이 살아있을 때에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많은 죄 많은 짓게 되며 명이 다한 후에 비록 대속은 속들이 이래 모든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7분 가운데에 이를 얻고 6분 공덕을 산 사람에게 이기되어 돌아간다니 이런 연고로 현재 선 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며 그 공덕의 전부를 흐들 수 있으리라 죽음의 귀신이 기약없이 다다르면 헛둠 속을 헤매는 신에 대해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어리에 섰고 기먹으리에 같아가 모든 사직에게 석과를 변론하여 심사 판정이 있은 뒤에야 의배여 하여 생을 받게 됐나 해야되지 못하나 사이의 근심과 고통이 전이여만인데 더구나 모든 낙도에 떨어짐이여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49일 안에 있을 때 생각생각의 모든 권력권 속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다가 이날 칠칠이에 지난 후에는 흙을 따라 불을 받게 되니 그가 만약에 많은 중생이라면 저한 백세가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호무간제로 큰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금만 급 돌아와여 성혼이의 고통이 끊일 새가 없나 희다 또 장자여 이와 같은 죄 없죠 중생은 목숨을 마친 뒤에 권력권 속에 그를 위하여 죄를 지내어 그의 흡의 길을 도와주되 지식을 마치기 전에는 죄를 지내는 동안에 살뜨물 한 불 잎사귀 등을 한 불로 땅에 버리지 말며 어떤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먼저 먹지 말지니 맞냐 이를 흙이여 먹거나 또는 깨끗하게 힘쓰지 않으면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힘을 얻지 못하리니 한일 깨끗하게 힘써서 청정함을 갖추어 부처님 스님 내게 올리면 이의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공덕의 실분의 힘을 얻더리라 그러므로 창자여 부처의 중생이 능히 그 품모나 권속을 위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껏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 걸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을 아실대에 돌이 천궁에 있던 천마였나요 타연나요 타연부제의 귀신이다 한량없는 포리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전은 한기심으로 가르침을 받들고 해배하고 물러간 아니라 이때에 철이산한 내 한양없는 기왕과 협나천자가 함께 돌이천에 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모이니 기왕이 대름맛 악덕기왕 탁기왕 대쟁기왕 백호기왕 혀로이기왕 절로기왕 산란기왕 비신기왕 전광기왕 하마기왕 산란기왕 금수기왕 부석기왕 주모기왕 주아기왕 주복기왕 주식기왕 추재기왕 주아기왕 주축기왕 주금기왕 주수기왕 준대기왕 조삼기왕 주면기왕 유질기왕 주헌기왕 한목기왕 산목기왕 산목기왕 기왕 목목기왕 길리실왕 게 길리실왕 길리차왕 계 길리차왕 길리차왕 안한타왕대 안한타왕등 이러한데 기왕들이 각각 천이백의 흐르 종기왕과 더불어 모든 연부지에서 살고 있어서 그들은 각각 맡은 바가 있고 머물 곳이 없으니 모든 기왕이의 연나천왕과 더불어의 부처님의 위신역과 지장고살마살의 힘을 받들어다 함께 토리천에 이르러 한쪽에 서있었다 그때의 연나천장과 꿇어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의 말씀드리기라 새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흑인 모임 모든 기왕들과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역과 지장고살마살의 힘을 받들고 이 돌이천의 근무임에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좋은 흑을 얻기 때문이온데 제가 이제 서건 의심이 되는 일이 있어 그 감히 세존께 묻자오니 세존께서는 자비로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연나천자에게 이르시 그때는 마음대로 무를 하늘을 위하여 말하여 추리라 이때에 염나천자가 세존을 후르르 저러고 지장고살마살을 돌아보고는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고살마살을 생각한건데 육가중에 계시오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재고중생을 제도하심에 피곤함도 괴로움도 모르시오며 이해대에 보살게 쓰는 이와 같은 불가사이 한신통한 힘이 쌓아온다 모든 중생들은 제보에서 잠시 벗어났다 가도 호래치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고살마살은 희미와 같은 불가사이 한신통한 힘이 쌓아온다 중생들은 조원대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못하나에 가입하라 오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쓰라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현나천자에게 이르시길 남념 부재중생이 그 성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뜨리기 어렵고 걷기 어려운 것을 이 대보살이 백천급에 하나하나 구출하여서 그러한 중생들을 일제게 해탈하게 하였느니라 저 모든 죄인들이 큰 악도에 떨어진 자가지라도 보살이의 방편의 힘으로 그 근본 음련에서 구출하여 그들의 숙세에 이를 깨달게 하여 전부재중생이 학습을 맺음 하가 중하여서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곤 하여서 이 보살은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내면서 지도하여야 해탈하게 되는 이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그의 본집을 읽고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 도중에는 여러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릉이 독사 등이 많이 있어서 길힛은 사람이 험한 길에 들어서 매장간 사이에 이 모든 독한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만은 술법을 안고 여러 가지 산하온 도항 및 야차의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선지식인이 있어서 이 험노에서 자꾸만 이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이 길힛은 사람들을 만나 예 딱 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어떤 길이 한 술법이라도 가지고 있어 그 모든 동물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한자의 길 길힛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문턱 험노에 들어서 한 것을 비로소 알고 호흡 물러나서 여기에서 벗어났는데 이 선지식이 그를 이끌어서 노속의 여러 약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여 편안케 한 년 후에 그에게 말하기를 닦은 사람아 이 다음부터는 저 길을 결코 가지 말라 그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또 목숨까지도 다치게 되는 이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헤어침에 다 따라 순지식을 또 멀어 길을 마냥 보던 길 가는 사람을 보거든 침재나 또는 난이거나 같네 또 남자 그나 여자 그나 같네 그 길에는 여러 가지 사나운 독한 것들이 많아서 목숨을 잃는다고 말하였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스스로 체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 것과 같느니라 이러한 각닥에 치창고 살안데 자비를 갖추고 최고 중생을 구출하여 천당이나 인간이 태어나게 하여서 훌륭한 낙을 받도록 해 주며 모든 재고 중생들이 없도 괴로움을 하락도에서 벗어나 영원히 영원히 다시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느니 이것은 저 길을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에 성지식을 성지식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다시는 영원히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권한다면 그는 자연이 위로 인나여 어리석음으로 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낙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만약 다시 두 번 그 길을 발견하면 아직도 미흡한 가운데 있는 것이라 일찍이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깨달지 못하고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저의 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지장 보살이 한편의 힘으로 구해내어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나의 저들은 다시 돌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나니 그와 같지만 야급이 중하면 길이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할 때가 없느니라 그때 학도 기왕이 합창 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 세존 이시여 저희들은 여러 기왕들은 그 허수요가 활량음 나이다 염부지에 있으면서 혹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혹은 사람에게 손해를 주기도 기도하는 것이 각각 서로 같이 가 하느오니 이것은 저의 들이엇 보입니다 제가 근속들로 하여간 흐르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여 보니 약한 것이 많고 선한 것은 적습니다 사람들 가정이나 혹은 성업 체락 장은 방사를 지나다가 혹 어떤 남자나 여인이 들은 만큼 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산보를 공량하는 일산 하나를 살든지 자그마한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불보살림을 존상 앞에 공량하거나 혹은 존중한 경전을 독송하거나 향을 사루어 부처님 법문을 한기 들이나 한개 솜이라도 공량하면 저희들 기왕이 사람에게 경례하되 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부처님 과 같이 하며 각각은 힘이 있고 도지를 맡은 모든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다시 호의하게 하여서 사나운 행행 사나운 병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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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자가 터부러 희와 갇히는 이 선 남자 선 여인을 옹호하니 내 또한 풍망가 채석에게 일러서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나의 말씀을 하실때 해종에 한 기왕이 있어서 이름이 주명인데 부처님께 말씀드리게라 새존이시여 저는 본래 험련이 염부제 사람들이 수명관장 하고 이사운데 저희들의 날때와 죽을때를 해가 모두 맡아서 하오며 저와 본래의 원에 있어서는 크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한 아이다 왠야 하오면 이 염부제 사람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나기 전에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의 아이에게 더 하고 도지신도 한없이 기뻐 하면서 해기와 어머니를 홍보하여 큰 날락을 늦게 하고 근속도 희롭게 한 나이다 그러므로 희미하이 하이를 낳은 뒤에는 삶과 살생을 말아야 할 것이온 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가 삶 모이게 먹이며 희미하이 또한 많은 군속들이 모여 술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 오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즐긴다면 보좌가 함께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나이다 왜냐하면 나이를 낳을 때 무수한 악한 귀신과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 자하오 그늘 제가 미리 사택 토지의 신들로 하여가 삶 모아 해기를 보호하여 편안케 해주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락함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받여서 여러 토지의 신들에게 보답하여 하오 끝 널더리여 삶 목숨을 죽여서 잔치를 베풀곤 하니 희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서 받는 일이라 산모와 해기가 함께 손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연보제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그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은 모두 악도에 떨어지지 도로 하나이다 그런데 더구나 스스로 성근을 닦는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떠하랴까 그러나 이 염부제에 서순을 행한 행한 사람들도 인정할 때에는 역시 백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모든 군 속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만기 인을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긋날 어찌하 하물면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을 마리 무얼 하와랫가 세전이시여 희와 같은 연보제여 남자와 여자들을 임종할 때에는 신식이 혼민하여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며 눈 길어오는 나무와 또 포근하던 것이 없는데 맞냐 거의 모든 군 속들이 마땅히 큰 공양을 베풀고 존중 안경을 읽으면 불보살의 명예를 염하며 이러한 좋은 인연이 능림한 인으로 하여간 모든 악도를 여에게 하고 모든 마군과 귀신들이 헛 터져 사라 시게 된 아이다 세전이시여 일체 중생이 인정할 때 안약한 부처님의 명호나 함포살림의 명호만 들어도 혹은 태성경전의 한 기절 한 개성 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희릉한 사람들을 살펴 혼복한 지옥이 떨어질 살생의 죄만 하니라 소소한 낙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을 모두 다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면 기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뒷잡이로 능히 큰 문을 세워 고생사 개중에서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 구나 미래 새에도 남녀 중생이 나고 죽고 할 때 내가 결단 거의 을혁에서 물러서지 말고 모두 해탈게 하여서 할라 감을 얻도록 하라 기왕이 부처님께 말씀 드리기를 바라 없건대 세전이 시여 염려 하지마 없어서 제가 이 몸이 다 할 때까지 생각 생각 염부 제어 이 중생들을 홍보하여 선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할라 감을 얻도록 한여 다만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을 때 저의 말로 믿고 받아들이며 모두 해탈하여서 그 헌리에 걸렀는 것이 원이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직장보살에게 말씀하시게라 이 수명은 하텐데 기왕은 이미 과거 백천생 통안을 지나오면서 대기황이 되어서 나고 죽는가 훈데스 중생을 홍보하고 있나니 이대기왕의 자비원력에 앤 까닭에 현재 대기왕의 몸을 놔두어서도 실로는 귀신이 아니니라 옆으로 일백칠시 급을 지나서 수명지에 대기왕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그때 운명은 무상 여래이고 급의 희름은 날락이며 세계의 희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숙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나 급의 데리라 지장 보살림이 시어이 대기왕의 희름이와 같이 불가사의 하면서 그가 제도하는 천상 사람과 세간 사람도 또 그 수가 한량 없나니라 그때 지장 보살마 살게 서 부처님께 사되어 여쭙 대세전 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생사 중에서 큰 이익 되도록 할까 하원 이원 큰 대세전 대선 허락하여 주어서 서서 부처님께서 지장 보살 내게 이르시길 내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 재고 흉도 중생을 제도 하고자 하여 불가사 희한 일을 말하려 하니 지금이 바로 그때라 마땅히 속히 서라 열어라 열어라 고아 열반 하리니 그대의 원은 일찍에 마치게 된다면 나도 또한 현재와 비태여일 제 중생 제 중생에게 근심이 없으리라 시장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 드리기를 세존 이시여 과거 무량 아승 지급에 부처님이 계셔서 시장 에 출연하시니 혼은 무변 시인 여래 이신이라 맞냐 그땐 남자나 개인 이 부처님 명어를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고아 사십 급 동안에 생사 계여의 중재를 초월하건 어찌 하물면 부처님의 형상 초성 하고 탱화도 모시어 공양하고 찬탄 함이야 그 사람이 얻는 혹은 무량 무변 하나이다 또 가그항하사 급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혼 고성여래 대신 이라 맞냐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한번 손가락을 튕길 동안만이라도 발심하여 지이 지이 하며 이 사람은 우상 도에서 길이 태전치 아니 하리라 또 저 과거 부처님이 멍 개셔서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혼 파두 마성 열의 신 이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되기를 고치기만 하여도 이 사람이 마땅히 천분의 흉욕을 하늘 중에 태어나건 날 함몰면 치극한 마음으로 현불을 모심이 오랫가에 떠져 과거 말로는 흐루다 할 수 없는 그 배 부처님 세상에 출연하신 이 명호는 사자 후열의 예신이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흘려모라 기회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마정수기를 받나인다 오, 과거의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신 이 명호는 구려운 소원 불이신이라 만약 어떤 남녀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치극한 마음으로 구르르 절하거나 또 애찬탄하거나 하면 이 사람은 저 형급천벌 해종에서 대폭황이 되어서 높은 소기를 받나이다 또 과거의 부처님의 세상에 출연하신 이 명호는 비바시 부리신이라 만약 어떤 남녀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영혼의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나서 성묘한 낙을 받나이다 또 과거 무량무수항하 4급의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니 호는 타보 혀대이신이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시면 불경의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서면서 성묘한 낙을 받나이다 또 과거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이 명호는 보상여리시다 하순당 지 doub냘 뇌 뇌 버 않뇌 뇌 뇜 뇌 뇌 뇌 이 세상에 출연하신 이 명호는 가사당열에 실험하냐 그 어떤 남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천급의 생사계의 죄를 초월한 나인 더 과거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신 이 명호는 대통령상 왕열의 신이라 맞냐 그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나가사 부처님의 설법안심을 만나서 반드시 포비를 희루어리라 더 과거의 청월불, 산낭불, 지성불, 명명왕불, 지성체불, 무상불, 요성불, 마늘불, 홀명불 등 이러한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전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일체중생이 하늘사람 도는 사람이거나 혹은 남자나 여인이거나 가네 단 한 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한량 없겄나 환물면만은 부처님의 명호를 흠하는 것이 어디까 이에 중생들을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희익을 얻어 마침내나 각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 만약 목숨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의 집안의 근속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염하여도 명을 마치는 사람은 노목 하나의 대제를 제하고 나머지 헛보는 모두 다 소멸되어 묘한 부관의 대제가 비록 급중한 것이어서 급을 지나도록 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에 그를 위하여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른다면 이러한 용계가 점점 소멸되고 늘 헛지하물면 중생이 스스로 그러고 생각하미랴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량없는 포기은 나이다 그때의 지장보살마사리 부처님의 위신역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창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전이시여 제가 없도 중생을 보시 공덕을 해하려 보건되어 가벼운 자도 있으며 호화중한 자도 있으며 어떤이는 일생동안 폭을 누리는 히도 있고 십생동안 폭을 누리는 히도 있고 백천생의 큰 폭을 받는 히도 있으니 일은 어떠한 가닥이 옵니까 바라옵건대 세전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그때의 부처님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지금 네 도리의 천국의 일체 대중인 보인 네 보인에서 연보제에서 부시한 공덕을 가볍고 중한 것을 해하려서 말하노니 넌 안마땅히 자세히 들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사리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 일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기꺼이 듣고자 한다이다 한년부제의 여러 구강이나 재상 또는 대신이나 큰 장자나 큰 철첼리나 대파라문등이 있어서 매우 빈곤한 자를 만나거나 곱초 떠는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소경 등 이러한 가지 가지 불구자를 만나 시에 대구강 등이 보시하고자 할 때만 양흥이 되자 시에 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니고 선순 흘리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 이희 구강 등이 얻는 복리는 배 항하사의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으니라 흰야 험연기는 없고 귀한 자리에 있는 희들이 가장 흰천한 무리 또는 흉한 불구자에게 큰 자비심을 바란 영구라 희들이 얻는 복리는 백천생 동안 항상 질보가 부족할 것인데 어째 하물면 흔신 부족이 있겠느냐도 지장보사리의 만양미래세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절이나 혹은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 불 등은 촌상을 보아서 스스로 공양과 포시를 하게 되면 이 구강 등은 상급 동안 체석 천왕의 몸이 떼어서 성요한 낙을 받을 것이며 만양릉이의 보시한 복리는 벗기에 해양하며 이에 대해 구강 등이 시급 동안 항상 대범 천왕의 대례라 또는 시장보사리여 만양미래세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묘와 경전이나 존상이 흐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만나 이를 보고 이 구강 등이 팔심하여 보수하되 호와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끝나면 백천인 등에게 보신 년을 맺어주며 이에 구강 등은 백천생 동안 항상 천년 성왕의 몸이 될 것이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며 다시는 이 탑묘 앞에서 해양심을 내게 되면 이러한 구강이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볼도를 이루어니 과해보는 한량없고 가위없나이다 어허치장 보사리여 미래세의 모든 구강과 바라문 등이 모두 넓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만약한 생각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갖추고 허약음시와 고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하여 주면 이러한 복리는 가장 커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느니라 일백급 중에 항상 진근 천조가 될 것이며 이백급 동안에 항상 육력 천조가 될 것이며 등헌이 학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동안 기러 괴로운 소리도 듣지 않을 것이며 길경에 부처를 이루어 아래다 또 지장보사리여 만장이래세 어떤 구강과 바라문 등이 능니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능니 해양하면 많고 적고를 묻지 않니 하고 길경 성구랄 그 신이 헛지 한몰면 제석이나 범천이나 이전윤 왕은 화부를 받겠느냐 그러므로 지장보사리여 그때는 늘 내 중생들이구나여 마땅히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라 또 지장보사리여 미래세에 만나 선 남자나 선 여인이 불꽃 가운데서 틀긋만한 먼지만큼의 작은 성근을 심어 하던바 복리는 가해 비호할 수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여 미래세에 만냐 선 남자나 선 여인이 지장보사리에서 부처님의 존상이나 보살 벽지 볼 천윤성왕의 형상을 만나서 고시공양하면 한량없는 복을 헛들그시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묘한 낙을 받을 것이며 만약 흥이 벗게 해양한다면 이 사람의 복리는 가해 비호할 수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여 만냥 비래세에 선 남자 선 여인이 대성경전을 만나서 호환기 속 인어한 기절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서 천탄공경하고 포시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한량없고 끝이 없는 그 복을 얻을 것이며 안향릉이 벗게에 휘앙하면 그 복은 비호할 수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여 만양미래세에 선 남자 선 여인이 탑이나 사원이나 대성경전을 만나서 새것이며 보쉬하고 공양하면 우르르 보고 예배하고 찬탄공경합장할 것이며 홀에 대여서 호에 헐고 무너진 것이라면 보수하고 관리하되 호에 홀로 마음을 내어서 하거나 호와 타인에게 건나요 모두 함께 마음을 내어서 하거나 한다면 희와 같은 사람은 삼십세양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삼십세양 다른 은인 사람은 낭산 전윤왕이 되어 선보 드릴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리라 동이치장 구사리 여만양 비례세 선남자 선녀인 불법 가운데 신넘바 성근이 혹 고시 공양하고 혹은 탑이나 사원을 보수하고 혹은 경전을 장성갈래 하대한 털끗한 문지 기한몰에 물방울만은 구시델 크시델 그라음 이로한 착한 이를 능히 벗기에 휘앙하며 이 공덕으로 백두 백두 전생동안 상묘한 낙을 받게되며 혹은 다만 자기 집안 근속에게만 회양하거나 자신에게만 회양한다면 이화같은 과부는 그 삼생동안만 낙을 누리게 됐나니 있는 남대사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리라 치장보사리의 보시의 인형공덕은 그 일이 이화같느니라 그때의 견내지시니 후처님께서 대여 말씀하시니 세전이시야 제가 옛부터 한량없는 보살마하살을 우르르 베옵고 헤비하온바 모두 크게 불가사의 한신통과 지혜로서는 중생을 제또하시지만 이 치장보살마하살은 모든 보살들보다도 소원이 매우 깊나이다 세전이시여 이 치장보살마하살이 저연보재의 큰 인연이 선이점 문수 보현 관음 미로 보살 또한 맥천으로 형상을 놔두어 저 육도의 중생을 시도하시되 호희려 끝이 사온다 지장보살마하살은 육도의 일체의 중생을 교화하시니 서원을 세운 겉수는 초배 그의 항하물에 와간 나이다 세전이시여 제가 생각하오니 이래미 현재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정결한 땅에 흙돌틴 함으로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치장보살마하살의 형상을 그리건 그는 검은 동철 등으로 치장보살마하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형을 사르고 공양하며 후러러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에 사람은 사는 곳에서 곤열까지 이익을 얻게 된다니 어떠한 것이 그 열가지인가 하오면 이런 토지가 풍년이 들것이며 희능같이기 길이 편안하오며 삼번 초상들의 죽은 근속이 점상에 나며 살아있는 사람은 가족들의 수명이 널며 혼은 구하는 바가 뜻대로 희루어지며 휴가물 풀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칠은 헛대에 소모하는 일이 없으며 바른 나쁜 꿈이 없어지며 칠은 추레 발대 신장들의 보호하며 희번 송서로운 희년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전이시여 미래세나 형세의 중생이 반장능이 거주하는 적당한 장소에 수위와 같은 공양을 올리며 오한니와 같은 희익을 헛게 된 아니겟 내 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니 세전이시여 미래세중에 맞냐 흩든 선 남자 선 여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 희경장과 보살의 형상을 보고 이 사람이 다시 이 경을 독성하며 보살을 공양하면 제가 항상 밤낮으로 근본실력으로서 이 사람을 보호하여서 암물 부활 또는 도적이며 크고 작은 횡액이며 나쁜 일들을 모두 다 소멸 개하오리다 부처님께서 지신에게 이러시길 견내요 너의 큰 실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노라 외냐 왜냐하면 연부제의 도지가 모두 그대의 지킴을 힘입고 있어서 초목이나 모래와 돌뼈와 살대와 갈대 옥식과 살등 포배까지 땅으로 해나여 힘든 것이며 힘 모두는 다 너의 힘을 입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또 시장보살의 이익에 대하여 그렇게 잔단하니 그대의 공덕과 신통은 저 보통의 지신들보다 백천배나 대난이라 만장 미대 세중의 선함자 선여인에 서서 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성하되 다만 지장 보살 본능 경에의 하면 단 한가지 일만 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은은 마땅히 근본실력으로 서서 그를 옹호하여서 홍하 재해와 뜻대로 대지 않는 미리 귀에 들리지도 못하니 할 것이 여덟 어찌 하물며 그로 하여금 받게 함이 있겠는가 다만 너 혼자만이 이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숙과 풍천의 권속들이 다 이 사람을 옹호할 것이 아니 어찌하여 그러한 성년들을 홍고를 받는 것인가 이는 다이 지장 보살의 형상에 해경하고 이 지장 보살 본능경을 톡송하기 때문에 다 자연이 끝에 있는 모든 고행을 벗어나 열받낙을 느끼 되므라 그 한 홍고를 받는 것이니라 그때의 세종 깨어서 정수리 위로 부터 백천만억의 큰 홍고 상가 를 로 하시니 이른바 백호 상강이며 백호 상강이며 수호 상강이며 대 수호 상강이며 옥호 상강이며 대 옥호 상강이며 자호 상강이며 대 자호 상강이며 청호 상강이며 대 청호 상강이며 벽호 상강이며 대 볕호 상강이며 홍 호 상강이며 대 홍호 상강이며 옥호 상강이며 대 이른바 혈 상강이며 대 대금호상광이며 경운호상광이며 대경운호상광이며 청윤호광이며 대천윤호광이며 불윤호광이며 대 불윤호광이며 일륜호강이며 대일륜호강이며 월륜호강이며 대홀윤호광이며 흥전호강이며 대궁전호강이며 해운호강이며 대해운호강이며 세종계선은 이러한 호상광을 넣으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의 천령팔부힘비빈 등에게 이르 시대여래가 오늘 둘이 전공에서 시장보살이 저 인광과의 천상을 희택해 하는 일과 부사의 한 일과 성스러운 인연의 길을 초월한 일과 십지를 하던 일이며 끝내는 한혁다락삼약삼부리에서 불러서지 않는 일을 높이 높이 찬탄함이니라 이 말씀은 아실 때 회중의 한 부살마살에 계시니 명호가의 관세인 부살림이시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꿇어 앉아 합창하고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마살리 대자비를 갖추시고 최고 중생을 불상히 여기셔서 천만억 세계에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시고 있는 바 그 공덕미 불가사의 한 위실력을 전원님이 들은 나이다 세존께서는 시방의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희부어 동성으로 지장보사를 찬탄하시며 이러시길 바루과 그와 현재와 이래야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호희려 다 못한다 하시였고 또한 지난번에도 세존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사리가 충봉덕 등에 대하여의 높이 높이 찬탄을 아끼지 않으심을 보이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오군대 현재와 미래의 일체중생을 위하시여 지장보사로의 부사의 안일을 말씀하셔서 천령팔부들로 하여금 후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도록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의 관세여 안보사리게 이러시길 그대는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서 호흡하늘이나 호흡용이나 남자그나 여자그나 신이그나 이리으나 내 지옥도 최고 증생같이도 너의 이름을 듣거나 너의 상상을 보고 너를 생각하고 따르는 자나 또한 너를 찬탄하는 이러한 여러 용생들은 모두 위없이 높은 도에서 반드시 물러서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묘락을 갖추어 누리며 인가가 장차 성숙함을 기다려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고 있는 바 그대가 이제 대자비로의 중생들과 천령팔부들을 가협이 여기고 온 회계에서 지장보사를 불가사의 한 내게 대한말을 듣고자 하니 그대는 마땅히 잘 들으라 내가 잊지 말하리라 관세여 안보사리 말섬들의 길을 걸어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듣고자 하옵나이다 부처님 계성의 관세여 안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래와 현재의 모든 세계 가운데 천상인간이 천상복에다 하여 다섯 가지 태세하는 모양을 나타내거나 혹은 낙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와 희와 같은 천인의 남녀가 그러한 형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거든 혹은 지장보사르의 형상을 폐옵거나 혹은 지장보사르의 영호를 듣고 한 번 후르르 보고 한 번 절하면 그러한 희의 여러 천상인간은 천상복이 더하여 큰 쾌락을 받게 되어 길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하거든 어찌 하물면 지장보살 형상을 배웠거나 그 명호를 듣고 여러가지 향이나 꽃이나 의복이나 음식이나 법이나 영락을 가져 포시하고 공양하미랴 이 사람이 없는 바의 공덕과 복리는 한량 없고 가위 없는 이라 한세엄 보살이여 한약 현재 미래의 허임 어떤 세계 중에 역도 중생이의 명을 마침에 일어렸을 때야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서 한소리라도 귓가에 지나가게 하여도 그의 모든 동생이 길이 사막도의 고초를 겪지 않으리니 어찌 하물면 목숨을 마칠 때에 풍목은 속들이 희한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집과 재물과 복에오 위복 등을 가져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거나 호화 병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직 숨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지장보살의 형상을 눈으로 보고 길어듣게 하여 돌을 나는 권속들이 집과 복에 등을 가져서 그 자신을 위하여 지장보살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게 하여 이 사람에게 일을 날래여서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길어듣게 하며 그 사람이 읍보로 중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여도 이 공격을 받아서 병이나 수명이 더 길어진 나니 이 사람이 많냐 이 엎보로 명이 다하여 그동안의 모든 지엽장으로 땅이 악도에 떨어질지라도 이 공격에 의하여서 죽은 뒤에 모든 지엽장이 다 소멸되고 곧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어 성묘한 낙을 받으리라 한세 엄보살이여 만장미래 새해 어느 남자나 여인이 호아 정복을 대나 호아 세 살 다섯 살 때와 열 살 이하에 부모를 잃거나 또는 형제 자매와 이별하고 이 사람이 이미 장성하여서 그 부모와의 권속을 생각하되 어떤 낙도에 떨어졌을까 또는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또는 하늘에 태어났는가 몰라 만장의 사람인 흥미치장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내 지명호를 듣고 한번 보고 한번 절하거나 하루에서 7일이 됐도록 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불러가지 않고 명호를 부르고 형상을 보고 후르르 예배하며 공랭한다면 공랭한다면 이 사람군 속들은 그들이 지은 읍으로 악도에 떨어져서 마땅히 여러 급을 지낸다 할지라도 이 잔여나 형제 자매가 치장 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랭으로 해탈을 얻어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묘한 낙을 허들 그시니라 그리고 만약 힘이 복된 힘이 서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묘한 낙을 우리는 자라면 이의 공덕으로 더욱더 성스러운 인연이 더하고 한량없는 낙을 받는 것이니라 다시느니 이십일 일동안 일심으로 치장 보살의 형상에 후르르 절하면서 그 명호를 염하여서 만분을 채우면 보살께서 무변신을 나타내어 이 사람에게 그 흑원 속에 태어난 구슬 날리고 혹은 꿈의 보살의 대신 통역을 나타내어 서치니 이 사람을 그느리고 모든 세계에서 여러 흑원 속들을 보여줄 주울 그 신이라 그리고 또 매일 보살의 명호를 천번씩 염하고 천열에 이르게 되면 이 사람은 마땅히 정신토로의 보살의 그가 그가 있는 곳을 토지 신을 시켜 호의하며 현세의 의식이 풍족하고 흑원 떨어질 질병이나 고통을 없이 하며 또한 행행되는 일이 그 문안에 더러워지 못하 그늘 어찌 함물며 그 사람의 몸에 미치겠느냐 이 사람은 끝내는 보살의 마중 숙기를 얼러뜨리라 단세 염 보살이여 환장 미래세 예선 남자 선 여인의 선을 꼭 하나 큰 자기 힘을 내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 이 없이 더 높은 부디를 낳고자 하는 사람이나 삼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열은 사람들이 지장 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우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해하되 혹은 향상 안고 들복 포배나 음식 등으로 공양하고 후루루 예배 한다면 이 선 남자나 선 여인을 원하는 여행 천 여행 여행 영원히 장애가 없으리라 관세 안보살 여행 만장 미래세 선 남자 선 여행 현재와 미래세에서 백천만억의 여러 가지 소원가 백천만억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보자 하거든 다만 지장 보살의 형상 앞에서 귀해하고 후루루 예배하며 공양하고 찬탄하면 이 화같은 소원 이나 고하는 바가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며 지장 보살이 대자비 심으로 길이 너를 옹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니의 사람의 품속에서 지장 보살의 마중 수기를 고 받을 것이니라 군세 염 호사리 만장 미래세 선 남자 선 여인의 대성 경전에 깊고 귀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부사이 한 마음을 내어서 읽고 외우고자 하여 설사 밝은 서선을 만나서의 여인의 가르침을 일숙하게 받아도 금방 긁은 것을 금방 잊어서 해와 달이 흘러도 능히 독성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남자 선 여인들이 숙세의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제안이 한 연고로 대성 경견을 독성하는 성품이 없는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지장 보살의 명호를 들으며 지장 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그 사실을 살리며 다시 향 꽃의 복음식 그 바퀴에 흐르 가지와 그 등으로 보살게 콩양 홀리고 또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치자 무살 형상 앞에 하루낮 하루밤 밤을 지내고 기회 합창하고 마실 것을 청하고 나슴 허리 이를 돌려서 남쪽으로 향하고 입을 댈 때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셔야 하느니라 마시고 나서는 호신 재와 술과 사흑과 망어와 모든 살생을 칠일 혹은 삼칠일을 상가하면 이 선 남자 선 여인이 꿈 가운데 지장 보살이 가위 없는 몸을 나타내시어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희망에 물을 부어 주니 이 꿈을 깨면 곧 총명을 얻어서 경전을 일고 헌번 귓가에 지나가기만 하여도 기억하며 한 글귀 한계 속만 이라 시리 희져버리지 않는 이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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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que 의 을 구하드라도 을 을 을 을 이제 을 이라 время 그날 혹은 흉하고 의세함이 많아서 집안이 불안하며 그 안 속에 흩어지며 호황모든 행사가 만나서 몸을 괴롭게 하고 잠자는 꿈 사이에 많은 혼람이 있거든 희와 같은 사람은 지장고살의 이름을 듣고 지장고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여서 음학의 일을 한 번을 채우게 되면 네 모든 여의에 취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서 의식도 풍족해지고에 따라서 잠자리는 꿈속에서 한락함을 얻는 이라의 관세의 안보사리의 만냥 비례세에서 남선녀가 있어서 혹은 생계로 인하거나 혹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호황나고 죽음으로 인하거나 호화 급한 일로 인하여서 산숲속에 들어가거나 물과 바다와 같은 큰 불을 건너며 험한 길을 지날 때 이 해 사람이 먼저 마땅히 지장고살의 명호를 만 번 현나면 그가 지나는 곳의 토지 귀신이 위호하여 큰 함은 무나에 안 끊어 누울 때에 영원히 안락하게 되고 또한 호랑이의 늑대 사자와 그 밖의 모든 독해를 만나더라도 그가 능히 해를 입지 않는 이라 관세의 안보사리 이 지장 보살은 현부제의 큰 인년이 서만장 모든 중생에게 이 보살의 대한보가 들었니 끙은 이를 말하자면 백천급동안을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한세의 안보사리여 그대는 실력으로서 이 경을 유포하여서 사바세계여의 중생으로 하여간 백천급도로 길이 안락을 받도록 하라 이때에 세종계속의 송으로 이스라엄 말씀하시되 내가 이제 지장 보살 위신역을 보니 당하사 그스라이에도 다 말할 수 없느니 보고 듣고 후르르 헤배하기 일념 중에 인간천상에서 그 하이 한량 없어라 남자 그나 여자 그나 용신이 그나 복이 다해 악도에 떨어질지라도 진심으로 지장 보살게 기회하면 수명 늘고 모든 재상 소멸되리라 어떤 사람 흐려서 부모일 거나 형제 자매 여러 군속 흩어져도 자란 뒤에 그네들 혼신이 어디서 헤매는지 몰라도 그의 지장 보살 형상을 조성하고 그녀서 한시도 쉬지 않고 우르르 절하면서 이십일일 동안 그 명호를 알려마면 지장 보살 끝없는 그 몸 나타내시네 그 희금속 있는 곳을 낱낱이 보이시며 악도 중에 있더라도 모두 다 구해내내 만양능이 천막은 물러서서 안으면 마땅히 마정수계를 받게 되리라 위험능 부디를 닦으려 하고 삼계여의 모든 괴로움들 치려 하염아 땅위에 대비심을 내어서 지장 보살 그룹한 형상에 예배한다면 모든 소원 습히 성취되고 가로막는 모든 읍장 사라지리라 모든 중생 피아노로 인도하려는 부사의 안 그룹한 원 세워 끝만 읽고 읽고 또 읽어도 지난 동안 지은 읍장 방에 되어 읽어도 기억하지 어려워라 높고 높은 대성경전 기억할 수 없어도 참과 과도가 음식 모든 장구를 보살게 공량하며 깨끗한 물 한 그릇 보살님께 올려서 하루 낮 하루 밤이 지난 뒤에 마실 때 오신 채와 술과 고기 먹지 않고 사흥과 망허와 살생을 하지 말며 이십일일간 보살 명호 지성으로 흠하면 꿈속에 만나보고 깨어서는 총명가들이 이 경전 일론 소리 귓가에만 지나가도 천만생을 두고 두고 이름이 없으니 이 모든 것 지장 보살 무사히 안힘 지혜와 총명을 내려 준미라 가난하고 병많은 융생지반이 몰락하고 모든 건소 흩어져서 잠을 자면 꿈자리 불안하고 구하는 것 같게 안 되어도 지심으로 지장 보살 우러러 절하며 모든 나쁜 일 다 없어지고 꿈속에서도 모든 안락을 얻게 되며 희식 풍조롭고 착한 신들 옹호하네 어쩌다가 흠한 산과 바다 지날 때에 약독한 금소와 나쁜 사람들 악신들과 학기들과 그 밖의 사나움 바람문과 고통 고난이 있다 해도 그룹한 지장 보살 형상 앞에 일심으로 예배하고 지승으로 공양하면 어떤 산이나 바다에도 모든 재난 영웅이 사라지 가질리라 공세엄 보살이 어찌 심으로 들으라 지장 보살의 미신녀 끝이 없는 불가사의 백천만 급여도 다 말할 수 없나니 그대는 지장 보살이 같은 공덕 늘리 흘리어라 누구든지 지장 보살의 명모 혹 뜨끈하에 그룹한 형상을 우르르 절하면 당과 고 독과 음식 공양 홀리면 백천생의 성요한 봉당 누리리라 이 공덕을 벗개에 회양 한명 건네는 부처 이뤄 생사를 건너 가리 관세여 안보사리야 이를 마땅히 알라 항하사의 모든 국토에 늘리 알려줄지 다 그때의 세종께서 금빛 팔을 드시어 지장 보살 마살의 희마를 허루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지장 보살이 그대의 실력이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자비가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지혜가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그대의 변재가 불가사의 하도다 바로 시방 무덤 부처가 그대의 불가사의 가사의 가사의 한 공덕을 찬탄하기를 천만 급동안 하여다 다 말할 수 없으리라 지장 보살이여 내가 오늘 니에 해토리 천공 가운데 백천만 억의 이루어 말할 수 없는 모든 불보살미 천룡 팔부 금 보인 가운데서 다시 부처가 노니 그대는 모든 중생들의 삼계를 하오지 못하고 불타는 지에 가운데서 있는 자를 하루낮 하루 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할지니 안 울면 다시 온무가 아니나 압이 지옥에 떨어져 문턱 천만 억급을 지나도 너 훌기하게 없게 할까 보냐 지장 보살이여 남념 부지 중생들은 뜻 과 성품이 정한 바가 없어서 악한 짓을 익히는 차가 많아서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도 곧 사라지면 만약 악한 인년을 만나면 생각 생각 하기도 그들 떠나니 이런 까닭에 내가 이 못 멀어 백천 억을 나누어서 교화하고 제도하되 그들의 경기와 성품에 따라서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시장 시장 보살이여 내가 희직한 절이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 그에게 촉하느니 만장 이래세에 하늘과 인간의 선남자나 선녀인이 서서 불가 가운데에 자그마한 승근이라도 심게 그것이 한 티끌 티끌 한 호래 한 물방울 다 한 하더라도 너는 마땅히 도력으로 서이 사람을 농호하여서 점점 더 높이 위험 넌 도를 닦도록 하여 물러 섬이 엎도록 하라 주장 보살이여 만장 미래세에 하늘이나 인간의 흙을 따라 보를 바다 학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너는 그가 떨어진 곳에 다 하하가고 혹은 지옥문에 이르러서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한 부처님 한 보살의 명호나 대성 대성 경전의 한 기절 한 개성 만이라도 해운 다면 너는 이에 모든 중생들은 실력과 방편으로서 붙여라 고통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무변신을 나타내어서 지옥을 부수고 한 흘에 태어나도록 하여 성묘한 낙을 받도록 하라 세전 세전 계서 다시 계성으로 말씀하시길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 이제 그대에게 부처 가느니 그대는 큰 심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들 제도하여 억도에 떨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 부살마 살이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말씀들의 길을 세전 이시여 원 건대 세전 계서 남녀 하지 마시옵소서 만양 미래 세에 선 남자와 선 여인이 불법 중에서 한 생각 공격 십만 내어둘 제가 희집 백천방편으로 이 사람을 지도하여 성사 중에서 속히 해탈을 억게 하오리니 함물면 어찌 혈어 가지 착한 일을 말 듣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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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수행 함이 올리 까 해 사람은 자연이 위험 하나 약 구성 주 강 헌 하이 arguing 구성 구성 우리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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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행 이천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위신에게 불가사의 함을 찬탄하심을 잘 들은 나의다. 한양미래에서의 선남자나 선여인과 내지는 모든 하늘과의 용들이 있어 이 경경과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혹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후러러 예배한다면 몇 가지의 풍미를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일체중생들을 위하여 간략히의 희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허공장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풍절하여 말하리라. 한양미래에서의 어느 선남자 선여인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듣거나 내지 독송하면 야한꽃음식의 복고배 등으로의 부시공양하고 찬탄하여 우러러 예배하면 마땅히 스물여덟 가지 공덕을 얻으리라. 천상과 용이 항상 지켜주며 선한 가간탈로 더하며 승리니 높은 인을 더하며 우리 도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의식이 풍족하며 질병이 이르지 못함이며 물불의 지향을 여읽으시며 토적의 행란이 없음이며 남들이 보고 존경함이며 신과 귀가 도와줌이며 여자는 남자 부모로 바뀜이며 여자라면 임금이나 대신의 달이 됨이며 상호가 아름다움이며 천상에만이 태어남이며 혹 제왕으로 태어남이며 수명의 지혜를 허듬이며 구하는 바가 뜻대로 희루어지미며 권속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미며 모든 행략이 소멸하미며 업도가 영원히 소멸하미며 가는 곳마다의 통달하미며 밤에는 꿈이 편안하미며 먼저 돌아가신 부모 권속 등이 굴을 여임이며 숙세여의 복을 받아 태어남이며 모든 성년을 창탄하미며 총명하여 금기간 수승하미며 자비심이 넉넉하미며 끝내는 부처를 이루 미네랑 흑공장 보살이여 만약 현재와 미래의 하늘요원 귀신도 지장 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 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거나 혹은 지장 보살의 고는에 대한 일을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구라라 예배하며 일곱가지 희익을 허드리라 이런 빨리 성현을 지해 호름이여 이는 하급이 소멸되미요 삼은 호돔 부처님이 지켜주미요 산은 보리도에서 물러서지 않으미요 호는 보는 여기 더욱 중장되미요 육은 숙명을 통하미요 지름껏 내는 부처를 이루 미네랑 그때의 시방 여러 곳에서 워심말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과 천룡팔부들이 서가무니 부처님께서 지장 보살의 불가사의 한 그은 미신력 높이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이것을 덮고 모두가 일찍이 없었던 일임을 찬탄하였다 이때 돌의 천에 한량 없는 향과 꽃 하늘 꽃과 봄이 구슬비를 내리시어서 가무니 부처님과 지장 보살게 공양하기를 마치고 나스의 모임의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다시 우러러 예경하고 하여서 어머님을 위하여 슬퍼하셨다 그때 시방의 한량 없는 세계에서 말로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 모든 부처님과 건보살 마사리 보도다 법회에 모여오셔서 찬탄하셨다 석가무니 부처님은 능히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 불가사의 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다투사 억세고 거칠은 중생을 초복하여 호락의 법을 알기 하신다 하고 각기 시절을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난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이 우섬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광명하에 구름을 놓으시니 이름바 대움만 광명은 대차비 광명은 대치해 광명은 대반냐 광명은 대산매 광명은 대길상 광명은 대복덕 광명은 대공덕 광명은 대기어 광명은 대찬탄 광명은 성운이었다 이러한 말 알 수도 없는 광명은 구름을 넣으시고 넌도 여러가지 미묘한 음성을 해리시니 이런 바보시 바라밀음 지혜 바라밀음 인혁 바라밀음 증진바라밀음 선정 바라밀음 지혜 바라밀음 자베 바라밀음 자베 바라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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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베 바라밀음 해탈음 무르름 지혜 염 대지혜 염 사자후엄 대하 사자후엄 우레엄 대우레엄 미었다 이러한 말 말할 수도 없는 남성을 내시니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무량 억수의 철령 귀신들도 도리천 궁으로 모여 들었다 이를 대면 사천 왕천 도리천 수엄마 천도 솔다 천 하랑 천 타와자 첸범중 천 천 법보 천 소강 천 무량 광천 첨부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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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천, 강과천, 음식천, 무량, 음식천, 음식과 실천, 무상천, 우편천, 무혈천, 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예수라천, 내지, 비상비상, 저의 저의 홍과탄을 무리며 무리며 귀신 무리의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강신, 나신수신, 산신지신, 제체신인 묘가신주신, 야신공신, 천신 음식신, 천목신, 다위의 신들도 모두 후폐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건 기왕들의 희름방몽 기왕감멸기왕감열기왕름전기왕름태란기왕행변기왕섬동기왕자심기왕 동리기왕대경기왕같은 이른 기왕들도 모두 다 후폐에 모여들었다 그 때에 서가문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부방자보살마살에게 말씀하시기라 제가 여기에 모임 어떤 부처님과 보살들과 하늘용 귀신들을 보느냐 지금이 세계와 타방세계미디아 국토와 타방국토에서 지금 돌이천에 모여들어 이 부패에 잠석한 자의 수요를 헷갈리겠느냐 불소사리보살리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제 실력으로는 설사천급동안을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흔히 그 수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시기라 내가 불안으로 올지라도 호의력의 수요를 알지 못하겠나 니들어 모두다 직장보사리 호랭급을 지내오면서 힘이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하거나 미래에 제도할 것이며 이미 성취하였거나 지금도 성취시키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것이니라 문수사리보살리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서 무해지를 허터사오미 저는 부처님은 말소음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진 일소이 사오니 소가인 성문이나 하늘용던 부팔부 신종과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의 성실한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의 호흡을 품을 것이옵니다 설사받아 드렸다가도 다시 비방하는 일을 묘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마하살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하여 주옵소서 시장보사름 과거에 헛더한 행을 행하였고 헛더한 문을 세웠기에는 이처름 부사의 한생을 성취하여 사온자 멀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소사리보살에게 이러시길 비효하건대 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촌목 총림과 벼삼갈대와 산석미진의 그 각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 수만큼의 행하사가 있다고 하고 그 많은 항하의 모든 물이 수만큼 세개가 있으며 그 수한세계 하나의 함먼지를 한급으로 치고 그 모든 급동안에 사인 먼지수를 다시 급으로 치더라도 시장보사리 신재하의 과일을 충득한 이대의 통안을 위해 했던 비효보다도 천배나 많으니라 그러니 허물면서 문이나 벽지부리 지휘에 있엔들 동안이랴 군소사리여 이 보살의 신념과 서원은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느니라 만양 길에 새겨있은 남자 선여인이 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혹은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홀리거나 내지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든 그나 형상의 치를 홀리거나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백분을 삼십삼천에 태어나 영영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이라 군소사리여 이 지장 보살 마살은 처음은 암은 과거 이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그 앞전에 큰 장자의 하들이었느니라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사자 분시엔 구정만행 유래라 하셨느니라 그때 장자의 하들이 부처님의 상모가 천복으로 창음하심을 보고 부처님께 아래 길을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행원을 지어서 없기에 이러한 상호를 얻으셨나이까 이에 사자 분신 구정만행 여래께서 창자의 하들에게 이러한 시대의 이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제도해서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구하셨느니라 문소사리여 그때의 장자의 아들이 큰 소원을 하기를 제가 미래에 세간다 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그 동안 이에 최고를 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늘리 반편을 베풀어서 모두 해탈시킨 년 후에야 제 자신이 비로소 풀도를 희루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나요 타이로 말할 수 없는 그 동안을 아직도 보살로 잇느니라 또 과거 불가사 이하성비다 전에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여 호롤 각하 정자 최왕여래라 하셨느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사백천만억 아성지급이셨느니라 그 부처님의 상법동안에 한 바람은 다리에 서서니 그는 숙세에서 깊고도 두터운 복을 심어여라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가거나 있거나 안거나 눕거나 간에 모든 하늘이 그를 홍호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삭된 것을 믿고 항상 산부를 엄숙히 여겨서 물어 그 딸은 여러 가지 왕편을 베풀어서 그의 어머니에게 권유하여 다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이에 목숨을 마치고 그의 헌신은 북한 지옥에 떨어졌나니라 그때 바람 문어에 따른 그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되 인과를 믿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흡을 따라서 반드시 악도에 떨어졌을 것으로 알고 집을 팔아서 늘리 좋은 향과 고통 그 밖에 모든 공양을 홀린 물건을 구하여 가지고 그 전 부처님의 닭과 절에 크게 공양을 홀렸느니라 그때 바람 문어에 따른 각광경자 지왕 유대의 형상을 한절 안에 모셔서 그 그림의 위엉이 장음하고 두루 원망 부족함을 보고 그때 바람 문어에 따른 더욱 후루루 예배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혼자 생각할 길 부처님의 명언은 대각이시라 온갖 지예를 갖추셨사니 만약 이 세상에 계실대라면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께 와서 물으면 반드시 나의 어머니가 신 곳을 알려주실 것이 아닙니까 두고 홀면서 두고 홀면서 오래토록 부처님을 후루루 보고 기도하였더니 그때에 온현이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려오되 우는 자야 성녀야 나는 못을 포하지 말라네 이제 내 어머니가 간 곳을 알려주리라 이에 바람 문어에 바리 합창하고 공중을 향하여 하리였다 이 어떠한 싱그루신 덕이 없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제가 어머니를 읽은 이대로 밤낮으로 생각하고 생각하여 사오나 저의 어머니가 가신 곳을 물을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의 공중에서 다시 소리가 나서 바람 문의 너의 딸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정성을 다하여 우러라 저를 하는 과거의 악학령자 제왕렬에 다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의 중생들보다 변화드하기 때문에 문에 와서 흘러 주노라 이 소지를 듣고 바람 문에 달아 간격하여 몸부림쳐서 팔다리가 성안데없이 다쳐 쓰러지자 좌우에서 부축하여 돌보아 한참 뒤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공중을 향하여 여쭈어 말하되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흰자 하신 마음으로 불상 여기시여 저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 주시옵소서 저는 흰재몽 가 마음을 가늘 길이 없어서 곧 죽을 것만 갔나이다 그때 각 광경자 제왕여래께서 성녀에게 이르시게 내가 공양올래기를 마치 그던 곳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한전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 한명곤 네 흐문이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에 바라문의 다른 곳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대한 생각으로 단정히 앉아서 각 광경자 제왕여래를 생각하였다 그대로 하룻날과 하룻밤이 지나자 훈련이 자기 자신이 한 바닷가에서 화잇섬을 알았는데 그 물음 펄펄 끌고 호르며 혈어 사나운 임성들이 많고 모두가 무미새로 태어서며 바다 위를 동서로 날아서 이리저리 날아 다니는 것 이었섬 그 속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속에 빠졌다 솟아났다 솟아났다 하는 것을 사나운 짐승들이 다투어 잡아서 떳떠먹는 것이었다 또 보니 아차들이 했는데 그 형상은 가지가지였어 혹은 손이 여럿이고 눈이 여럿이고 다리도 허리도 여럿이며 의금니가 입 밖으로 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구리 같은 것들이 모든 지인들을 몰아다가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며 어서 서로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 대로 서로 흘퍼묶어놓는 형상이 천만 가지인 이라 차마 오랫동안 볼 수가 없었다 그때의 바라문화에 따른 염불하는 힘어라 자연히 두려움이 없었느니라 구기하에 한 기왕이 있었는데 흰은 무덕이라 머리를 조아리고 성녀를 경건이 맞이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보살은 어떠한 인년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라문화에 달이 기왕에게 묵기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덕이 대답하되 여기 있는 내 철 위 산 서쪽에 있는 첫째 거부의 바다입니다 내가 들으니 철이 이 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 없니까 무덕이 대답하되 참으로 지옥이 나이다 성녀가 묻되 나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무덕이 대답하되 그것은 부처님의 희신력이 아니면 흡력이 아니면 도저히 이럴지 못합니다 성녀가 또 묻되 이물은 어떤 년요로 저렇게 걸고 호르며 저 많고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죄인이며 저 많은 사나운 짐성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덕에 대답하되 이곳은 연보제에서 악한 짓을 한 중생이 사 십 구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하여 공덕을 지어 호나 안에서 건져 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 있을 때에도 착한 인연을 지은 바가 없으면 부득이 본읍의 지은 전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그때 자연히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되는데 이 바다 동쪽으로 십만 유순을 지나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여기의 폐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다시 거기의 배가 되나이다 이들은 삼법으로 지은 바 스스로 받는 바이니다 허벌 바다라 하면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녀가 또 뿌덕기왕에게 묻대 지옥이 어디에 있나 이까 묵독이 대답하되 저 새 바다 속에 대 지옥이며 그 지옥의 수가 백천리로 대 각각 차별이 있으나 큰 큰 것에 열 흩뜨리고 다음 것이 오백이 있으며 또 그 다음 것은 처음 백이 있는 바 그 그 지똑한 고촌은 희루할 양이 없습니다 성녀가 묻어 기왕에게 두 묻대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나이까 기왕이 묻대 보살 이마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떠한 일을 하셨나이까 성녀가 대답하되 저의 어머니는 소견이 삿대여서 삼보를 비방하여 흘뜻었고 서로 잠깐 믿다가도 또 금방 공경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다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겠나이까 부덕이 묻대 보살의 흐문이는 성시가 무엇이 나이까 성녀가 대답하되 저의 부모는 모두 바라문의 점속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 성견이여 어머니의 이름은 열제리의 힘니담 무덕이 합창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보살에게 말씀하되 동컨대 성자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시여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오소서 죄인이었던 열제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지금 삼일이 되었습니다 조순한 자식에서 어머니를 휘하여 풍량을 베풀어 복을 닦아 각 항정자 제왕여대의 탑사에 보시를 한 명고로 보살의 어머니만 지 지금 삼일이 되었습니다 보살의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희날리 묵한 지역에 있던 지인은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난 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왕이 말을 마치고 합창하며 물러가는 이라의 바람문의 다른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왔어 이 일을 깨달고는 국악황정자 제왕여대의 탑사 천상 앞에서 큰 소원을 세우기를 바라올건데 저는 미래 급이 다하도록 최고가 있는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늘 이 방편을 베풀어서 해탈하도록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소사리보살에게 이러시길 그때 기왕인 무독은 지금 세수보사리와 그때의 바람문달은 지금의 지장보사리라 하셨느니 그때의 백천만억의 이루 생각할 수 없고는 알 수도 없으며 헤아질 수도 없고 말로는 이루다 할 수 없는 한량 없는 나승기 세계에 있는 모든 지옥에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살의 분신이 모두 도디 천국으로 모여서며 또 한여대의 신통력으로 각방편에서 해탈을 넣고 법도에서 나온 천만억 나여 타수의 무리들이 함께 항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이들은 모두가 지장고사를 교하로 인하여 영원토록 한욕 따라 감야산보리에서 물러서지 않으니 하는 이들이며 이들은 머나먼 급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 물결에 빠져 욕들을 실세없이 쫓아다니며 가정고초를 잠시도 실슴없이 받다가 지장보살의 관계한 자비와 깊은 소원의 힘 때문에 각기 교과를 획득하고 희미토리 천국의 이름의 마음이 아주 기뻐서 여래를 훌어로 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큰 삐파를 펼시하여 백천만억의 가이에 생각할 수 없고 논달 수 없다 개하릴 수 없고 말로는 희로 할 수 없남 구량하성의 세계의 모든 화신 지장보살 하하살의 희마를 어루만지시면서 이러시기를 내가 오타각세에서 희화같이 역세고 그치 이런 용생들을 교화하여 그들의 마음을 초복시켜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으나 그 중 열 가운데 하나 둘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있어 물어 내가 또한 백천만억으로의 분신을 나타내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 온 이 흥미가 수성한 자는 법을 들으며 곰 입고 받으며 혹 좋은 과보가 있는 자는 부지르니 건너며 성취되며 혹 그 두꼬도 난니는 호래의 토료 교화를 그치며 비로소 돌아오는 자도 있으며 혹은 헛비중하여 후르르 공경하는 마음을 해지 않는 자도 있나니라 이렇듯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별이 있으며 분신을 나타내 제도하여 해탈시키되 혹은 남자의 몸을 놔두고 혹은 여자의 몸을 놔두며 혹은 하늘과 용의 몸을 놔두고 혹은 귀신의 몸을 놔두며 혹은 산수없내의 강보와 새 무무를 나타내여 사람에게 이롭게 하면서 모두 지도해탈시키되 대개하며 혹은 제석의 몸을 혹은 부망의 몸을 혹은 전후랑의 몸을 혹은 그사의 몸을 혹은 구강의 몸을 혹은 재상의 몸을 혹은 관속의 몸을 혹은 미구피군이 우바세 우바니의 몸 내지는 성문나한 벽지 불보살의 몸을 나타내시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비단 부처님의 몸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여름다 조국은 교화하여 희화같은 교화하기 어려운 억새고 거칠은 치고 중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아직 초복받지 못한 자가 있어서 헛을 따라 과부를 받게 되어 만야각도에 떨어져서 그 안개로 흠물 받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공에서 은근히 우측한 것을 생각하와 사바세계에 미룩뿌리에 출세하실 때까지 중생으로 하여 검영영 모든 고통을 여의여 해탈케하여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라 그때 모든 세계에 나타나셨던 시장보살의 운신이 다시 한몸으로 되어 형상을 이루어 희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구원한 것 이래로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가에 생각할 수 없는 실력을 얻고 갖추어 사원하 저는 저의 군신으로 하여간 백천만억 항하사의 모래와 같은 세계에 도로 하여서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 의 몸을 그나 얻고 한 화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서 삼복에 귀하게 하며 영영 생사를 여예고 열받나게 이렇도록 하대다 맘불법 가운데서 착한 일만 한다면 이것이 한 터럭 한 물방울 한 모래 알 한 먼지 혹은 뒤끌만한 것이라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여 제도하고 큰 이익을 얻게 하오리다 하라 하라 헛건대 세전이시여 후세여 야급 중생 대문에 염려 하지마 호소서 이화같이 세 번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그때에 부처님께서 치잔보사를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내가 그대를 도와서 기쁘게 그대는 흥이 구원 그부로 부터 내려오면서 세운 큰 소원을 성취하고 장찬을 내 중생을 제도한 인년의 고 뿌리를 중독하리라 그때 부처님의 어머님 하야 부인이 공경 합장하고 지장 보살게 어쭙 없대 성자시여 현부제 중생이 흙을 짓는 차별과 그에 따라 받는 관보는 어떠한 나이가 지장 보살이 대답하대 천만세계 모든 국토에 혹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호원 의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혹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 불도 또한 그와 같으며 지옥의 세보도 한가지 뿐만은 아니오 에다 엠하이 하부인이 치장 보살이 그듬 엽조 대하 하라오 군대 연부지 에서 지옥 까지 지옥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서 합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도 투자하오 히타 지장 보살이 대답하여 성모 성모 이시여 파라 군대 잘 들으소서 지가 대강 말씀하오리다 성모 가여 주옥 대바라 훈대 성자여 말씀하여 주소서 이때 지장 보살이 성모 이시여 대답하여 남념 부재 에서 받게 되는 제보의 이러면 되게 이러하옵니다 만약 야 흐느 중생이 부모 에게 부여하옵니다 만 흐느 중생이 부모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 급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많냐 그 너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서 흰 흰 흰을 흰을 내거나 산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장 하지 아니 한다면 희해 또한 마땅히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급으로 더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된 나이다 는 는 는 어떤 영생이 상조 대중의 물건을 침범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비구 피구니를 더럽히거나 혹은 철안에서 흡역을 자행하거나 혹은 죽이거나 해체거나 한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급으로 더 벗어날 기약이 없나이다 그지 산문이 돼 다음은 산문이 아니면서 상조물을 파괴하고 함불로 서며 신도를 속이며 기요를 허겨서 가지가지 나쁜 죄를 지으며 이러한 무리를 떠났다 국한 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급으로 더 벗어날 기약이 없나 이다 마냐 헛던 용생이 상조물을 훔치던지 잿물이나 국식이나 음식이나 흠식이나 국 다 다 한 한 가지라도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자는 당연히 무관 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급에도 구출될 기약이 없나이다 승 모여 맞냐 헛던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지를 지으며 지 당연히 오묵한 지옥에 떨어져서 잠깐 하니라도 고통이 멍추어 시기를 구하여도 가히 얻지 못하게 되나 이다 마야 부인이 그덕 지찬보살에게 여쭈 지 어떠한 곳을 무관 지옥이라 이름 하나 에 까치 장고 사리 대답하되 성모 이시여 모든 지옥은 내 철리 산 안에 있는데 그 중의 지옥에 열여덟 곳이 있으며 그 다음의 지옥이 또 호백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의 지옥은 천이백인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르나이다 무관지옥은 지옥의 성벌레가 힐만혈이가 되고 그 성만 순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힐만이고 성이에는 불무드기가 있어서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이 생긴 모든 지역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르며 크기에서도 특별한 지옥이 있어서 이름은 무관지옥이라 하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일맘팔 철리여 혹 담장의 높이는 일철리며 휘의 불이 밑으로 타내려 혹은 밑의 불은 귀로 치솟으며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가 불을 품으면서 혹단장비라 평소로 쫓아다니며 호관에는 넓이가 말리나 튀는 평상이 있는데 둘레는 말리에 가득하며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죄를 받는데도 스스로 그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는 것을 보며 천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에서 가득 차는 것을 보며 여러 제어 보러였나여 밖의 눈과 부가희와 같은 또한 모든 지인이 혼과 고통을 골고루 갖추어 반나니 백천의 야차와 학기들의 흙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리새 손톱으로 죄인의 상자를 뺏어 담아 자르며 또 어떤 야차는 큰 새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지르며 혹은 입과 코를 지르고 혹은 배와 등을 지르며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 받아서 병상 위에 놓기도 하며 또 새도 억수리가 있어서 죄인의 눈을 파먹으며 또한 새 뱀 미소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며 호흡무한 마디 마디에 기인의 목을 내리받고 혈을 뽑아서 구석으로 갈며 죄인을 끌어다가 구리샘물을 입에 붓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섬 한 번 죽였다 만 번 살렸다 난 이 지협으로 받은 것이 희화 같아서 그 벌레지어다 구출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다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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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진 뒤 뒤에는 또 돌고 돌아오게 되나이다 북한 지역의 지분은 이루어옵니다 또 다섯 가지 흩불어 느끼는 것이 있는 옮겨가 아니라 이름하며 그 다섯 가지란 첫째는 밤낮으로 고초를 받는데 여러 곱을 거듭한다 해도 잠시도 끊길 사이가 없으므로 무관지역이라 무관지역이라 하며 둘째는 한사람만 이라도 가득히 자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한 무로 무관지역이라 하며 셋째는 형들을 다루나 희생 지구의 새 팍망이와 독수리 뱀 희리게 멧돌 토합 토기 남하에 걸러 무얼 철망 철사 새나기 새마리 나 생가죽 등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목에 부으면 새 구설을 삼키고 목마르면 샘물 마시기를 해가 다하고 급이 다하여 한량 흠 나요 다수의 흐르더라도 고초가 한시라도 다수의 흐르더라도 죄가 없음으로 무관이라 한면에 쬐는 남자나 혀자나 호랑캐나 늙은이나 흐린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난 사람이나 천인 왕신 하늘 귀신 까지라도 죄를 짓는 흡을 과거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관이라 한멸 다수의 는 만자 희지 여게 떨어진다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 급에 희로 도로 하루날 하룻 밤사이에 맘번 죽고 맘번 살아나 그사이에 만 생각동안을 싣고자 하여도 실수도 없군 어제 거기다 하여봐라 흘러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끝이 잊지 않고 이어진 물음 무관 지역이라 하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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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여 무관 지옥에 대한 것을 내강 하라 자면 이와 하하오 사하오 하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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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한긋 동안에도 다 말할 수 없나이다 마야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근심 깊은 얼굴로 합창정례하고 물러갔다 이때의 치장 보살마 사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전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심력을 입은 연고로 두루 백천만 억세계의 힘을 넣어 두어서 일체 고통받는 흡보중생을 구운 하나의 남한양 흐레아의 크나큰잡이의 힘이 하니라면 능히 이러한 변화를 하지 못하나이다 제가 이제 또한 부처님의 부척을 입어 사와 하이힐다임 비루어 보살님께서 성부라여 오실때 간지 육도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케 하오리니 세전께서는 염려하지 마오 서서 그때의 부처님께 없어 치장 보살에게 이러시길 일체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승식이 정한 바가 없어 악한 습관으로 흡을 짓고 착한 습관으로 괄을 지어서 혹은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여 경계에 따라 태연하게 되는 바 호두를 윤례하되 잠시 실사예가 없으며 그 사예가 티끌수와 해같은 급이 지나 도로왕미와 카여 장애와 행란을 받는 것이 마침 고기가 건물 안에서 놀면서 귀엔물에 흘러갔다가 벗어났다가 들어갔고 하며 잠시나 혼절하라 다시 이 건물을 만나는 것과 같은 바 이러한 우리들을 내가 마땅히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내가 이미 붙어 세웠던 놀려가 또한 여러 군들도 크게 맹세한 바를 마치려 하여 이들 지엽 중생의 우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오리까 우처님께서 이 말씀을 쓰라실때 지정의 한보살마 사례에서 내 이름이 정자 최왕이라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사례여 여쭈옵대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치잔보살리 여러 급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떠한 훈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의 연근하신 찬탄을 입은 나이가 세존기옵소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극대의 세존기옵소 정자 최왕 보살에게 이런 시대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고 생각하여 그러나 넘마땅인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려다 지나간 옛 과거 한량없는 나 성지나요 탑을 가서 알거래 그허 당시 부처님이 되셨으니 혼란히 일체 지성체 열의 은공평장지 면행조 선서 세간에 암무상사 조의정부 정인사 조의석과 그 부처님의 수명은 후광급이었던 아니라이 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한히운 나라의 왕과 부시 이때 이어서 함께 십선을 행하며 종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희원하라의 백성들이 여러가지 학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두 왕의 훈원하여 여러가지 방편을 베풀었는데 한 왕의 입에 소원하기를 어서 불도를 이루어서 널리 이 중생들을 제도하여 남음이 없도록 하리라 하였고 한 왕은 소원을 세우기를 엄마냥 먼저 이제 많은 중생들을 시도하여 안락해하고 안락해하고 포리를 얻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언제까지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리라 하였느니라 부처님께 없어 형자 지황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되 석회 성굴하기를 바른 한 왕은 고아질체 지승체 혈에 희시며 제 많은 중생을 길이제도 하지 하니 하면 성굴하기를 원치 않는 더구 바른 한 왕은 오허치장 보살이니라 다시 과거 무량아 승기 급해한 부처님이 계셔서니 이러미 청정연 하몽 여래 희시니 그 부처님의 수명한 사시 급 이었는데 그 부처님의 상법 시대에 한 나라 이 계시여 전생의 복 도 하였느니라 가 교화하시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 는데 그 이름이 관묵이니라 그가 음식을 베풀어 공약 공약을 올릴 때 나하니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반목이 대답하며 해가 어머니께 돌아가신 이 날에 북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원 나 저희 어머니가 어느 곳에 가서나 신 줄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나 하는 일을 가여 여기시고 정에 들어 관찰하여 하여 보니 강목의 어머니가 나쁜 갈래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보였다 이에 나하는 광목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 기실때 어떠한 읍을 지어왔기에 지금 나쁜 갈래에서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나 이 깍 악목의 대답 하기를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차라등을 먹기 좋아 하시어 특히 차라 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뽑고 지지고 하여 마음대로 먹은 나이다 아마 그 수가 천이 나만보다 배낮 될 것이옵니다 혼자 깨서는 가여 예여 계시어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하니 이럴 불상 예여 계시고 왕편을 지어서 광목에 비근하 길을 그때는 지극한 영성으로 청정 여 나 멍 그래라 생각하고 따라서 그 형상을 여성하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시어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조언과 보를 얻을 것이오 강목은 이 말을 듣고 그 닦이던 물건들을 팔아서 엎이 부처님 형상을 그려 모시고 이를 공양하고 공양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후더러 보고 이빼 들였더니 문떠 새벽여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비오니 봄빛에 찬란히 빛나는 것이 마치 순미상과 같았다 큰 광목은 너와 시면서 광목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는 호되지 않아서 내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죽은 것을 얻길만 하면 고 암화를 하게 되리라 하시 하시 엇다 그디 집안에 한 종이 자식을 낳으니 삼밀이 태기 이전에 이내 말을 하며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복에게 이르되 생 생 생사의 엄면으로 과부를 스스로 받게 되나니 나는 바로 너의 어머니니 이라 오랫 오랫 으라 오랫 으라 오랫 나의 13세가 되면 다시 압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여 나로 하여 흑은 위로 부터 벗어나게 하리요 하여 늘 광복이 말을 어머니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목매아 슬피 울며 종의 하이에게 이르되 이미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죄를 아셔야 하나이다 어떠한 늪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지 나이 가 종의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기를 사한 목숨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욕하고 한 가지 가지 제어보로 포를 받은 바마냐 복된 힘으로 나를 고난에서 구출하지 않으면 기업 때문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니라 항목이 물어 말하되 지옥에서 받은 제보는 어떤 것이 어디가 대답하기를 그건 이루다 히브로 말할 수도 없고 백천세 중에 다 말하여도 알할 수가 없다고 모든 길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흑원계를 향하여 사례여 말하되 세워나 없건대 저희 어머니가 영원히 지옥의 갈래를 벗어나 십삼세를 마치고는 다시 무거운 죄와 학도에 걸림이 없도록 하옵소서 십삼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저를 보셔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세워네 광대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말냐 저희 어머니가 사막도와 이 하천 남멘 내 지어의 희망까지 정한이의 여사양갑토록 그러한 읍보를 다시 받지 않게 되었는다면 원컨대제 서서 서로 청정연아 몽혈의 앞에서 맹세하옵니다 이에 뒤로 백천만 월급 동안 모든 세계의 모든 지역 산막도의 모든 최고 중생들을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어가기 축생의 몸을 여에게하고 이화같은 제보의 무리들이다 성불환연후에야 비로소 저는 정각을 이루어겠나이다 성정연아 몽혈의 말씀이에 들려왔다 광모가 내가 큰 사랑과 연민으로는 정리 착하게 어머니를 위하여 이화같은 그 안군을 세웠기에 내가 가난 저 왕르의 어머니가 13세를 마치면 이 엽보의 몸을 버리고 바라문으로 태어나서 백세의 수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보가 진한 뒤에는 부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나 흡을 짓내다가 불가를 알히로 고늘의 항하이 모래수와 같은 인가와 하늘을 제도하리라 부처님께 오서 청자 제왕 보살에게 이러시되 그때 나하니 몸으로 광목을 제도하냐 고험무진이 보살이여 광목의 허무니는고 해탈보살이며 광목은 고치장보살이니라 과거 구원급 중의 희가치자 민무서 쓰러니 항하이 모래와 같은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의 세상 중에 만약 남자나 여인이 있어 선을 행하지 않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힘과를 믿지 않는 자 사흠하고 망을을 하는 자 향설과 악구를 하는 자 태성을 해방하는 자 이러한 모든 제업의 중생들은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만약 선지식을 만나서 그의 근요로 손가락 이락을 한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치장보살에게 기회한다면 이 모든 융생이 사막도 이 제보에서 해탈함을 얻어리니 마냥 흥미지극한 마음으로 기회하여 공경하면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과 꽃과 흐보가 가지가지 진보와 혹은 음식으로의 밭들을 홀리는 자는 미래 백천만화급 중에 항상 모든 하늘에서 뛰어난 낙을 받을 것이며 맞냐 하늘에서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호예려 백천급을 항상 제왕이 되어서 능히 숙명과 힘과 희전으로 눈을 더해 기억하게 되리라 정자제왕 보살이여 이와 같이 치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 안위대 실력이 선얼리 중생을 희롯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희경을 기록하여 선얼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성자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허나 없건대 엄혀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 천만억 보살 마사리 반드시 부처님의 신하 여산을 위해 경을 폈어져 현보제 중생을 이뤘게 하나니 다정자제왕 보살이 이렇게 성통께 사례 마치시고 합창공경하여 철하고 물러났느니라 그때 사방의 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창공경하며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치장보살이 저 구원급회이 그러한 큰 원을 세워 끝났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호회로 제도하는 것이 다시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광대한 소원을 세워야 하나이까 원하오 건대 세종께 오서나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러시되 착하고 착한 지라 내가 이제 너의 덜과 현재 미래의 하늘과 인간 중생들에게 열기의 액대게 하기 위하여 지장보사리 저 사바세계 현부제에서 생사의 길에서 자비로 힐채여 이제 많은 융생들을 구원하여 해탈케 하는 반편을 쓰라리라 세종이시여 원큰대 줄그든 듣고자 한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러하시길 지장보살이 호랭급으로 붙어오면서 지금까지 이러도록 아직도 원을 마치지 못하고 이 세계의 제 많은 중생을 자비로 이해하여 하며 미래의 한량없는 많은 급중의 후보이니 이어져서 그치지 하늠을 봄으로 또 그도 헌을 세우게 되는 이라 이화같이 보살은 사바세계의 염별 제한 해서 백천만 읍 황천으로 제도하나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이 만약 산 목숨을 죽이는 잔을 만나면 그 암흑은 재앙으로 담명하게 되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호덕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공하고 고쳐받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하며 빛둘기 와 호디 훈항세의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악담하는 사를 만나면 신적 간에 서로 희간질 희간질 하며 다투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해방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고 희해 창이 생기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성내고 분해하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더럽고 추악하게 풍창 생기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 손이 뜻대로 되지 않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 생기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사냥을 함불로 하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어 버리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부모에게 태역하는 자를 만나면 천재 지변으로 졸지에 죽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산의 수풀과 나무에 풀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엇보를 말해주고 말해주고 만약 전후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바꿔 태어나서 너매를 맞는 가품을 당하는 흑보를 말해주고 만약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나를 만나면 권력 간에 분산 이별 하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삼보를 헐뜯고 피방 하는 자를 만나면 눈물고 긴 멀고 벙얼이 되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법을 경시하고 교를 없인 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로 악도를 못 변하는 헛보를 말해주고 만약 절미의 상조 대중의 물건을 파하거나 함불로 쓰는 자를 만나면 엇보볼 지옥에서 맴도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법행을 더럽히고 성녀를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로 축생을 모함 현안은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얼른 물이 나타난 불 토끼나 낙같은 흥기로 상해하는 자를 만나면 유대 하면서 서로 감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기울을 파하고 지를 품하는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의 몸을 받아주리고 배고픈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재물을 얼지 않고 서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히고 끊어지게 되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참한 힘이 높은 자를 만나면 사천하고 민천한 종이 되는 엇보를 말해주고 말해주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많거나 하는 엇보를 말해줘 약소견이 삿된 자를 만나면 변두리에 태어날 엇보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엇보제의 중생이 뭔가 안어서라 지난 낙섭의 결과로 받는 백천가지의 엇보를 이제 태강 말하여 여건이 와 이러한 연부제의 중생들이 그 헛보로 느끼는 차별인지라 지장 보살이 백천방편으로 교화하금만 이 모든 중생이 먼저 받는 이라 헛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헛 지내되 벗어날 기약이 없으므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여서 이 모든 중생들의 또 다른 중생들을 미역하게 하니 없도록 하리라 사천왕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 하면서 합창하고 물러갔느니라 그때 보현보살 마사리 시장 보살에게 말하기를 흘리 흘린 흘린 자의 흘린 해 영원 태 철룡 갈부 미래 현재여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서의 사바세계연부제 최고 중생이업보로 받는 지혁의 이름과 같은 과보를 받는 일들을 말하여서 미래 새말 새중생으로 하여금기에 과보를 할게 하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기를 잊자시어 내가 이제 부처님의 미신과 대사 포염보살의 힘을 이어받아 지옥 명호와 제협으로 받는 과보를 필략히 말하겠나이다 인자시어 연부제의 동방에 산이 있으니 이름은 철이라고 하는데 캄캄하고 깊어서 해와 달의 빛이 없으며 벅히 큰 지옥이 있으니 이름이 근무관이며 더 지옥이 있어 이름이 대압이며 더 지옥이 있어 이름이 사각이며 더 지옥이 있어 이름이 비도이며 더 지옥이 있어 이름이 화전이며 더 지옥이 있어 이름이 협산이며 더 지옥이 있어 이름이 통창이며 더 지옥이 있어 이름이 철거이며 더 지옥이 있어 이름이 철거이며 더 지옥이 있어 이름이 처리이며 더 지옥이 있어 서히러미 포조이며 더 지옥에 서히러미 유화이며 더 지옥에 서히러미 경설이며 더 지옥에 서히러미 자수이며 더 지옥에 서히러미 소각이며 더 지옥에 서히러미 타만이며 더 지옥에 서히러미 철환이며 더 지옥에 서히러미 철수이며 더 지옥에 서히러미 타만이며 더 지옥에 서히러미 타만이며 더 지옥에 서히러미 이 밖에 또 지옥에 서히러미 타만이며 더 지옥에 서히러미 하석 지옥 하상 지옥 하량 지옥 허흥 지옥 그하지옥 알폐 지옥 열지옥 수수지옥 소각지요 소각지요 소자지요 하옵지요 초록지요 화랑지요 등이 있나이다 이 지역들 속에는 안각각도 작은 지역들이 있는데 하나는 둘네 것도 있고 혹은 셋이나 내신 것도 있으며 백기나 천인 것도 있으며 그것들의 이름도 각각 다른 아예다 지장보살이 또 보염보살에게 말하기를 인자시어 아이는 모두 담년부지에서 학을 행한 중생의 업을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업의 힘이란 매워 커서 능히 수미산을 대적하고 그 안 바다보다 깊어서 능히 성도를 장애함으로 중생들을 설사 조금만한 학이라 하더라 제갑다 하여 가벼이 하지 말아야 하오며 죽은 후에는 뒤끌만한 것이라도 그 길이 각각 달라 비록 서로 같이 만나더라도 대신 받은 수가 있어서 물어 내가 이제 부처님의 신력을 입어서 다음에 지옥에서 재고받는 일을 대략 말아 호린이 바라 근대인자시어 잠깐이 말을 들어소서 구형 보살이 말하기를 천은 비로에 붙어 사막도로의 제보를 알고 있지만 인자는 말씀하소서 구세말법 시대에 모든 제 많은 중생들로 하여 근민자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여하게 하고자 함이 나이다 시장 보살이 말하기를 랜자시어의 지옥에서 재협으로의 판넨과 부는 이러한 아이다 어떤 지옥은 재인의 혈을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의 재인 심장을 빼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의 지인은 몸을 끓는 가마불 속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지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새 기둥을 안개하며 어떤 지옥은 지인의 맹렬한 불모드개가 쫓아다니며 어떤 지옥은 혼통 찬누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는 동호주미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화살이 날으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을 지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성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빼미가 무며 어떤 지옥은 무색이가 쫓으며 어떤 지옥은 무색나기에 끌리게 하나이다 흰자시여 이러한 읍보록마다 각각 그 천가지의 형벌하는 기쁘가 있는 그것은 모두 구리요 새요 도리요 불란임이 없으며 이내까지 훌거는 혈을 가지요 팽으로 느끼는 것이오 나만 약지요 이 고통받는 이를 자세히 말한다면 한시오와 가운데서도 다시 백천가지의 고초가 있으니 더구나 많은 노기야 말하여 부활하겠나에 까지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역을 받들고 인자의 무러심에 받들어 대략 말씀 드릴 것이다 이와 아까 싸우나 만약 자세히 설명하자면 급해 다하도록 하여도 마치지 못하겠나이다 그때의 세정계여 쓰는 온몸으로 태광명을 놓아 사백천의 항아 모래와 같은 모든 불세계를 불어 비추시면서 큰 음성을 내쉬어 모덤 불세계여 일체 모덤 보살마하 삶의 철령 귀신과 사랑과 사람만인 부리들에게 늘리 이러시기를 들으라 내가 이제 시장고살마살래 시방세계에서 가해 생각하고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의 귀신역을 놔두어 모든 지구 중생을 구호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찬탄함을 들으라 내가 멸도한 현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마 삶의 철령 귀신들도 널리 반편을 지어서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일 최고를 여의히게 하고 열받낙을 느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회종의 한보사리에서 이름이 보광이라 공경이 합창하며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세종께 없어난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 한 큰 위신여기성을 참탄하시여 세종께서는 미래세계의 말법시대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에 인간과 천상의 희익을 주는 인간을 말씀하시여 모든 철령팔보와 미래의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을 말씀을 받들게 하옵소서 이때 세종께서 보광보살과 사부 대중들에게 이러시길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마땅히 너의 들을 위하여 지장보살 인간과 천상의 복덕으로 하소 희익되게 하는 일을 간다니 말하리라 보광보살에 사례여 말씀하시되 세종이시여 바라옵건대 즐거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러시길 미래의 세상에 만약 선 남자 선 여인이 있어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름을 듣는 자와 혹은 합장하는 자 찬탄하는 자와 예배하는 자 생각하고 사모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삼십급의 죄를 초월하리라 보광보살에 만약 어떤 선 남자 선 여인이 혹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혹은 돌나겨 칠금 헌동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백번저 삼시삼천에 나서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설령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호의력 부강이 되어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며 정성을 다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이나 흙이나 두기나 부디 세무쇠 등으로 만든 통상에 공양하되 날마다 열심히 하여 물론 함이 없이 항상 고 한금식의 복, 비단, 당근, 도원, 보물 등으로 공양하면 이 선 여인 한 번 여자의 몸에 보다 다하고는 백천만 급에 다시 여인이 되는 세계엔 하지 않게 되니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느냐 다만 자비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받는 여자의 몸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사를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득의 힘을 입은 연유로 이 사람은 백천만 급에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부강보살이여 만나겄던 여인의 이사 추하고 병이 많은 것을 싫어하며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기를 한 시켓만이라도 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 급 중에 받은 몸의 모양새가 원만하며 온갖 질병이 없는 것이며 이에 추한 여인이 이 만장현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 급을 항상 황혜나 왕비가 되거나 제상이나 병원 집안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뛰어나고 어둠 모양새가 험한 하리라 이와 같이 지장보살께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어리라 저의 포강보살이여 만장것던 선 남자의 선여인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모든 음악을 지으면 호래하며 찬탄하고 향과 호텔으로 공양하고 또 이를 남에게 권하면 이러한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수호하여서 약한 일을 전혀 구해도 들리지 않게 하나니 어찌 모든 행위에 직접 받을 일이 있겠느냐 또 구강보살이여 미래 세상에 맞냐 학인이나 학신학기 등에 서왔던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 형상에 기해하여 공경하며 공양하고 찬탄하며 후루루의 배함을 보고 혼망형 대개 껍질고 헐뜩 흥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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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에게 없다고 비방하거나 혹은 이를 들어서 비웃거나 혹은 돌아서서 그러다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다고 하거나 혹은 여러 사람들과 흥득 만약 한 생각만이라도 꿋질고 해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사람은 형급의 천불이 멸도 하신 뒤까지 또 해방한 제보로 삼고 나비지역에 있으면서 매우 중한 제보를 받는 것이며 이에 급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기보를 받아서 또 천급을 지나고 또 다시 축생 행보를 받아도 천급을 지나고 서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게 되는데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아도 빈공 하고 하천하여 희목 후비등 육근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낙급이 그 몸에 맺혀서 또 또다시 압도에 떨어지게 되는 이라 그름으로 포강 보살 여 다른 사람이 홍향 울리는 것을 비방하고 흘뜻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건 늘 두구나 다른 나쁜 소견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해방하고 파괴 하미야 말에 무얼 하겠느냐 포강 보살 만향 미래 세상에 어느 선 남자 선 여인이 오래 병상에 누워서 살려고 하여도 죽으려고 하여도 모두 마음대로 안되고 헛 꿈에는 하기나 또는 집안 신족과 흠악한 길을 헤매며 혹은 도깨비에 홀리고 귀신과 함께 놀고 하여 이와 같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비가 깊어지며 점점 호미야 헤어져 잠자다가 더 괴로워 소리치며 처참하고 괴로워 하는 자는 이것은 모두 다 흑장으로 제 업에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혹은 숙명을 벌이게 더렵고 혹은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되니 이것은 속된 남녀의 눈으로는 희희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한데 마땅히 모든 불보살 형상 앞에서 이 경을 높은 소리로 한 번 읽거나 혹은 그의 병자가 아끼는 것을 혹은 흑의 법의 장은 사태기간 간해 이걸 놓고서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마라 길을 흑이들 한복에 등은 병자를 위하여 경정과 불상을 모신 앞에 이 모든 불군들을 홀리며 혹은 경인하의 불상 앞에 공량하며 혹은 불보살 형상을 요성하며 혹은 탑이나 절을 만들며 혹은 등을 밝히며 혹은 상주 대중의 보시 하이 계십니다고 이렇게 세 번을 병자가 하라 듣도록 하라 만약 병자의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숨기 후니 다 한자라면 일일 내지 일삼일 사일 에서 칠일 에 하라 탑 높은 소리로 이 힐을 말하고 경을 읽을 지니라 이 사람의 목숨이 다한 년후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가 옵목하네 떨어질 지라도 영원히 해탈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될 것이니 어찌 하물며 스스로의 경을 서거나 혹은 사람으로 하여 감석에 하거나 혹은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그렇게 하거나 한다면 그 공적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지 않으려 그러므로 보강고 사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 이라도 이 경을 공경하는 저를 공부하라 그때는 마땅히 백천방편으로 아이들에게 권하여서 증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한다면 능히 현재와 미래에 백천만억의 불가사이 한공득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또 부강 부사리여 만냥 미래에 세상에 모든 중생들이 혹 꿈에 귀신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본데 혹은 슬퍼하고 혹은 울며 혹은 조심하고 혹은 단식하며 혹은 공포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과 그새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이나 아내들 안건 속의 악도 인수 벗어나지 그리 엇두 구원에 절벽된 힘으로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음으로 불가 불숙세 골족에게 보호하여 반편을 지어 악도 인수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 고강보살이여 너는 그대의 심력으로의 그러한 사람들을 시켜서 모든 불보살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겸을 읽게 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되 세 분이나 혹은 일곱 분을 읽으면 그러한 악도의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고 목매 중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리라 또 고강보살이여 만장미래여의 세상 가운데에 여러 하천한 물에 들이소 혹은 종이되며 깨지는 모든 자유를 잃는 자들이 숙세의 흡보라는 것을 깨달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후러러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 명고를 영하여 한 번을 채울 것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의 보가 다한 후에는 천만생 동안 항상 종기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고강보살이여 미래세의 연부제에서 바람은 철제리 창자 그사 그 밖의 모든 사람들과 성을 달리하는 종족의 새로 태어나는 자가 혼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7일 이내에 부사의 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이름을 만번 생각하여 주면 이 어린 나이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비록 숙세의 허물이 있어 제보가 있더라도 5. 문다 회탈을 얻게 되어 한락하게 잘 자랄 것이며 수명이 중장되며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더욱 더 한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5. 구강보살이여 미래세계의 용생님의 딸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과 30일에는 모든 질을 모아 그가 가볍고 무거움을 중하오니 29. 대개 남부염재의 중생으로서 몸을 움직이고 30. 마음을 서는 것이 어바님이 없고 제한님이 없는데 30. 어찌하물면 방자한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거나 해롭게 하며 30. 호떡질하고 사음을 하며 망언을 하는 30. 백천가지의 세상이랴 만장능이 십제 이래 30. 불보살림과 모든 성년의 존상 앞에서 30. 희경을 한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뉴순 내에서 31.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어 31.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흐린 나이가 31. 현재 또는 미래 백천세계에 영원히 악도를 희시게 될 것이며 31. 매달리 십제 이래는 이 희경을 한편씩 읽으며 31. 현재의 집안의 모든 행력과 질병이 없고 31. 그의 시기 풍족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 31. 마땅히 알라 지장보살은 31. 니와 같은 말할 수 없는 백천만의 31. 그한 미신력의 이때 있는 일이 있음을 알며 31. 현부제 중생들 32. 오또가의 지장보살에게 큰 인년이 있음 32. 모든 중생들의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33. 치장보살의 향상을 보거나 34. 또는 니경의 석자나 다섯자 혹은 한계송 한글기라도 듣는 자는 현재의 특별히 한락함을 헌는 것이며 미래세 백천만세양동 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종기한 간문에 태어나게 되니 이롱 그때의 복왕보사리 부처님께 지장보사를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보고 무릎을 굽고 합창하여 다시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전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사를 지닌 불가사의 한실력과 큰 소원 역을 아른지 호래이오나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알려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진짓 부처님께 여쭈은 나이다 세전이시여 희경의 이름을 무어라고 하오며 저희가 흩득해 펴야 하오리까 말씀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복왕보살에게 이르시길 복왕보사리여 이 경의 이름은 대체로 세가지니 하나는 지장보산이여 하나는 지장보산이여 하나는 지장보사력경이니 이라이는 지장보사력경이니 오랜 그부로부터 내려오면서 크고 중한 흔을 세워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어왔으니 너희들은 이 원에 의지하여 변하가도록 하여라 오강보사리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창보사력에 비한 다음 물러갔다 그때 지장보사마사리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되 세전이시여 제가 이 염보세의 중생을 보니 그들이 팔을 옮기고 생각하는 것이 제한 힘이 없나이다 혹 착하고 오른 이익댐을 만나도 흔히 처음에 낸 마음이 없어지며 오강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생각에 점점 더 나쁜 것을 더하게 되니 이러한 사람들은 마침 무거운 돌을 신고 진흙구덩이를 밟는 것과 같아서 자꾸 지치고 무거워져서 하리더더욱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 이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아침을 대신 들어서 지거나 혹은 전부 다 들여다주나 니 선지식은 큰 힘이 없나 선고로 다시 서로 부처겨 도와주며 권하여 다리를 굳건하게 해주며 맞냐 평지에 타다를 쓰는 나쁜 일을 살펴서 두 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전이시여 학교의 힘 중생은 하찮은 것으로 부텀은 더할량 없는 곳까지 일어나니 모든 중생이 희와 같은 습승이 섬으로 임종시에 다 따라서는 남녀 권속들이 나땅이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서 악기를 열어주며 오픈 개기를 달며 등을 켜며 오픈 경을 읽고 고호의 불상 및 모든 성상에 공양하며 위지불보살과 벽지부를 혐하면서 그 명어를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서 힘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그 본식에 밝히도록 하며 이 모든 중생의 지연바 하급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 권속들이 그를 위하여 짓는 인력 공덕으로 그가 지은 가지가지 죄가 모두 소멸될 것이오며 맞냐 그가 죽은디 여러가지 공덕을 지어주며 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수성하고 묘한 악을 받을 것이며 현재 권속도 이기 할 양 없는 것이니 이런 거로 지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철령탈부와 인간인간하니 우리 들을 대하여 서연부제 중생에게 권하되 힘종하는 날에 함과 산틴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희년을 짓지 말며 귀신과 도끼비들에게 제사하여 구하지 말라고 하나이다 햇냐 하오면니 살생하는 일과 내지 귀신에 제사하는 일이 뒤끌만큼 죽은 사람에게 희익댐이 없으며 제연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짓도록 하는 것이니 설산의 생이나 혹은 현재생의 성년의 운명을 얻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더라도 임종할 때에 권속들의 약한 일을 행하며 이 죽은 사람에게 재앙과 화가 되어서 이명을 마친 사람이 여러 가지 여일에 군별을 짓느라고 좋은 것에 태어나기 가 늦어지건 늘 어찌 하물면 힘정하나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 조그마한 성건도 없다면 그 스스로 지엇 너배 여하여 스스로 압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이에 어찌 살았는지 군속들이 다시 엎을 더하게 하여여 도구 가치 그 것을 얻던 사람이 서 먼 길을 오는데 먹을 것을 떨어진 제 사흘째여 짊어진 지만 백건이 넘건 넓은 덕유 사람을 만나서 다시 더 작은 진보따리를 덜 퍼받게 돼 항상으로 더더욱 곤란이 가중되는 것과 같나 히다 세전이시여 제가 보니 엄보제 중생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내 착한 일을 한 터러 간물밤 간모래 한 뒷글만큼 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모두 스스로 헛나 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할 때 회중의 한 장자가 있으니 이름은 대변이라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무생을 얻어서 시방세계의 중생을 교화 제도 하면서 장자의 몸을 놔두어 합창공경 하며 지장보살에게 무란 말씀하시기 이를 지장보사리아 이 남념 부재의 용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대소가여 군속이 망인을 위하여 콩득을 닥대제를 베풀거나 하여 여러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니 목숨 마친 사람이 큰 이익을 얻고 해탈을 하게 되나 이까 시장보사리 말씀하여 대다와 시대 창자여 내가 지금 미래 현재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역을 이어서 간단히 일을 서라 노니 창자여 미래 현재 모든 중생들이 명을 마칠 데 다 따라서 한 부처님의 이름이거나 한 불보살의 이름이거나 한 벽지 불의 이름을 귓가에 스치게만 되어도 죄가 있고 죄가 없음을 물을 끝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되나 아니라 만약 어떤 선 담자 선녀인이 살아있을 때에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많은 채 많은 짓게 되며 명이 다한 후에 비록 대속 은석들이 이래 모든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칠 분 가운데 일을 얻고 육분 공덕을 산 사람에게 희기 되어 돌아다니 이런 연고로 현재 쓴 남자 쓴 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며 그 공덕의 전부를 흐들 수 있으리라 죽음의 귀신이 기약없이 다다르면 헛두움 속을 헤매는 신에 대여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사십 구일 동안 어리 석고 기먹으리 같아가 모든 사직에게 석과를 변론하여 심사 판정이 있은 뒤에야 읍에여 하여 생을 받게 되나 헤아디지 못하나 사이의 근심과 고통이 천이여 아닌데 더구나 모든 낙도에 떨어짐이여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사십 구일 안에 있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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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권력 권속이 폭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다가 이날 칠칠이 해완 지난 후에는 흙을 따라 불을 받게 되니 그가 만약에 많은 중생 이라면 저 한 백세가 지나더라 애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에 그가 허무 간재로 큰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금 만급 돌아와여 정혼이의 고통이 끊일 새가 없나이다 또 장자여 이와 같은 재협정이다 중생은 혹섬을 마친 뒤에 권력권 속에 그를 위하여 죄를 지내어 그의 흡의 길을 도와주되 지식을 마치기 전에는 죄를 지내는 동안에 살뜻물 한 불 잎사귀 등을 한 불로 땅에 버리지 말며 어떤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먼저 먹지 말지니 만약 이를 흙이여 먹거나 또는 깨끗하게 힘쓰지 않으면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힘을 얻지 못하리니 한일 깨끗하게 힘써서 청정함을 갖추어 부처님 스님 내게 올리면 정혼이의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공덕의 실분의 힘을 얻더리라 그러므로 장자여 부처님의 중생이 능히 그 품모나 권속을 위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껏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 걸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돌이 천공에 있던 천마였나요 타현부지의 귀신이 다 한량없는 포리심을 바라였고 가르침을 받들고 해배하고 물러갔나니라 이때에 철이 산 한내 한 양없는 기왕과 현나천자가 함께 돌이천에 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모이니 이때는 마치 악덕기왕 탁기왕 대쟁기왕 백호기왕 혀로이기왕 절로기왕 산란기왕 비신기왕 전광기왕 타마기왕 산란기왕 금수기왕 부석기왕 주모기왕 주화기왕 주복기왕 주식기왕 추재기왕 주축기왕 주금기왕 주수기왕 주매기왕 유질기왕 주한기왕 한모기왕 산모기왕 산모기왕 기왕 모모기왕 길리실왕 길리차왕 제 길리차왕 제 길리차왕 제 길리차왕 안한타왕 제 안한타왕 등 길리차왕 이르한 대기왕 들이 각각 천이백의 혀로의 종기왕과 더불어 모든 연부지에서 살고 있어서 그들은 각각 맡은 바가 있고 머물 곳이 없으니 모든 기왕 이에 염나 천안과 이더불어의 부처님의 위신역과 지장고살마살아의 힘을 받들어다 함께 토리천에 이르러 한쪽에 서 있었다 그때 염나 천장과 꿇어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의 말씀 드리길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흑이 모인 모든 기왕들과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역과 지장고살마살아의 힘을 받들어 이에 부리천의 거암모임에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조한 희익을 얻기 때문이온데 제가 이제 석은 의심이 되는 일이 있어 감히 세종께 묻자 오니 세종께서는 자비로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러시 그때는 마음대로 무르라 너를 위하여 말하여 추리라 이때에 염라천자가 세종을 후르르 철하고 치장보사를 돌아보고는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종이시여 제가 치장보사를 생각한 건데 욕도 중에 계시오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재고 중생을 제도하심에 피곤함도 괴로움도 모르시오며 이 대부 살게 쓰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 한신통한 힘이 싸우니 모든 중생들은 제보해서 잠시 벗어났다가도 호래치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종이시여 이 치장보사를 힘이와 같은 불가사의 한 심력을 지니고 계시건 날 어찌하여 중생들은 조원대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못하나에 가입하라 묵건대 세종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쓰라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현나천자에게 이르시길 남념 부재중생이 그 성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걷기 어려운 것을 이 대보살이 백천급에 하나하나 구출하여서 그러한 중생들을 일제게 해탈하게 하였느니라 저 모든 죄인들이 큰 악도에 떨어진 자가지라도 보살이의 방편의 힘으로 그 근본없는 년에서 구출하여 그들의 섭세에 이를 깨달게 하여 전부재중생이 학습을 맺음 하가 중하여서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곤 하여서 이 보살은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내면서 지도하여야 해탈하게 되는 이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그의 본집을 읽고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 도중에는 여러 야차와 호랑이 사자구릉이 독사등이 많이 있어서 길흘은 사람이 험한 길에 들어 섬에 잠깐 사이에 이 모든 독한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만은 술법을 안고 여러 가지 산하온 도왕 및 야차의 독가지도 잘 풀 수 있는 선지식이니 서서히 험한 노예사 자꾸만 이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들을 만나 나이에 딱 한 사람아 어쩌자고 흐른 길로 들어왔는가 어떤 기리한 술법이라도 가지고 있어 모든 동물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자의 길 흐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문턱 험노에 들어서 한 것을 비로소 알고 호흡 물러나서 여기에서 벗어났는데 이 선지식이 그를 이끌어서 노속의 여러 약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여 편안하게 한 년 후에 그에게 말하기를 닦은 사람아 이 다음부터는 저 길을 결코 가지 말라 그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또 목숨까지도 다치게 되는 이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헤어짐에 다 따라 선지식을 또 그의 멀어 길을 마냥 보든 길 가는 사람을 보거든 신제나 또는 안 나니 그나 간네 또 남자 그나 여자 그나 간네 그 길에는 여러 가지 사나운 독한 것들이 많아서 목숨을 잃는다고 말하였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스스로 체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 것과 같느니라 이러한 각닥에 치찬 보살은 대차비를 갖추고 최고 중생을 구출하여 천당이나 인간이 태어나게 하여서 훌륭한 낙을 받도록 대중여인 모든 죄고 중생들이 없도 괴로움을 하락도에서 벗어나 영원히 다시는 그 길에 들어 서지 않게 하느니 이것은 저 길을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에 선지식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다시는 영원히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권한다면 자연히 이러했나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만약 다시 두 번 그 길을 발견하면 아직도 미흡한 가운데 있는 그 시라 일찍에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깨달지 못하고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저의 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지장보사리 한편의 힘으로 구해내어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나의 저들은 다시 돌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느니 그와 같이 만약에 비중하면 길이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할 때가 없느니라 그때 학도 기왕이 합창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의 애들은 여러 기왕들은 그 허수요가 헐략은 나이다 연부지에 있으면서 혹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혹은 사람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 가치가 안으오니 이것은 저의 애들이 엇보입니다 제가 근속들로 하여간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여 보니 약한 것이 많고 선한 것은 적습니다 사람들 가정이나 혹은 성업체락장은 방사를 지나다가 호흡던 남자나 여인이 트럭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산보를 공량하는 일산 하나를 살든지 자그마한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불보살림을 존상 앞에 공량하거나 혹은 존중한 경전을 독송하거나 향을 사루어 부처님 법문을 한 기절이나 한 개송이라도 공량하면 저희들 기왕이 사람에게 경례하되 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같이 하며 각각은 힘이 있고 돈을 맡은 모든 작은 귀신들로 하여간 다시 호해하게 하여서 사나운 행행 사나운 병 뜻과 같이 하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사오니 더구나 더구나 그런 것이 이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 예가 부처님께서 기왕을 칭찬하시기를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과 염나 천자가 투부러희와 같이 능히 선 남자선녀 흰을 옹모한 이네 또한 풍망가 체석에게 일러서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에 말씀을 하실때 회종에 한 기왕이 있어서 이름이 주명인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라 세전 세전이시여 저는 본래 험련이 연부제 사람들이 수명관장 하고 이사운데 저희들의 날때와 죽을때를 체가 모두 맡아서 하오며 저와 본래의 원에 있어서는 크게 중생을 이익 되게 하려는 것이오 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한 아이다 왠야 하오면 위험부제 사람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남자 이거나 여자 이거나 간에 나기 전에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의 아이에게 더하고 도지신도 한없이 기뻐하면서 흑이와 어머니를 홍호하여 큰 날락을 늦게 하고 근속도 희롭게 한 나이다 그러므로 희미하이 희랄락은 뒤에는 삶과 살생을 말아야 할 것이온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가 삶 모이게 먹이며 또한 많은 근속들이 모여 술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 오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즐긴다면 보좌가 함께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나이다 희미하이 나이를 낳을 때 무수한 악한 귀신과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오 끝날 제가 미리 사택 토지의 신들로 하여가 삶 모아 해기를 보호하여 편안케 해주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락함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받여서 여러 토지 신들에게 보답하여여 하오 끝날 노리여 삶 목숨을 죽여서의 잔치를 베풀곤 하니 이는 스스로 지앙을 불러서 받는 일이라 삶 모아 해기가 함께 손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연보제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그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은 모두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이다 그런데 더구나 스스로 성근을 닦는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떠하랄까 그러나 이 염부제에 서순을 행한 사람들도 인정할 인정할 때에는 역시 백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모든 군 속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만기 인을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긋날 어찌해 하물면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을 마리 무얼 하월에 까 세전이시여 희와 같은 연부제여 남자와 여자들을 임정할 때에는 신식이 혼민하여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며 누운 길어오는 나무와 또 포근하던 것이 없는데 맞냐 거의 모든 군 속들이 마땅히 큰 공양을 베풀고 존중한 경을 읽으면 불보살의 명호를 염하며 이러한 좋은 인연이 능이 만인으로 하여간 모든 악도를 여에게 하고 모든 마군과 귀신들이 헛 터져 사라지게 되나 이다 세전이시여 실체 중생이 임정할 때 안약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 님의 명호만 들어도 혹은 태성경전의 한 기절 한 개성 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희릉한 사람들을 살펴 혼부간 지옥이 떨어질 살생의 죄만 하니라 소소한 소소한 낙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을 모두 다 해탈을 얻게 하겠나 이다 부처님께서 주면 기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자비로 능히 큰 원을 세워 고생 사게 중에서 모든 중생을 보 하는 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이 낳고 죽고 할 때 내가 결단 거의 을혁에서 물러서지 말고 모두 해탈게 하여서 한락 함을 얻도록 하라 기왕이 부처님께 말씀 드리기를 바라 없건대 세전이 시여 염려 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다 할 때까지 생각 생각에 염부제 허이 중생들을 홍보하여 선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완락 멀 염려 다 만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을 대 저의 말로 믿고 받아들이며 모두 해탈하여서 그 헌 이익을 얻는 것이 원이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직장 보살에게 말씀하시게라 이 수명은 하텐데 기왕은 이미 과거 백천생 동안을 지나오면서 대기황이 되어서 나고 죽는 가운데 스중생을 홍보하고 하고 있나니 이대 기왕의 자비원력엔 가닥에 현재 대기황의 몸을 놔두었어도 실로는 귀신이 아니니라 앞으로 일백칠십 급을 지나서 수명지에 대해 기왕은 마땅히 성굴 알것이니 그때 운명훈은 무상 여래이고 급의 이름은 날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숙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나 급의 데리라 지장 보살림이 시어이 대기황이 희릉이와 같이 불가사의 하면서 그가 제도하는 천상 사람과 세간 사람도 또 그 수가 한량 없나니라 그때 지장 보살마 살게서 부처님께 사되어 여쭙 대세전 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희익이 되는 이를 말하여 생사 중에서 큰 이액 되도록 할까 하원 희릉이 원 건대 세정 대선 희락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지장 보살 내게 이르시길 내가 지금 자비 자비 심을 일으켜서 일체제고 흉도 중생을 제도 하고자 하여 불가사이 한 일을 말하려 한 지금 이 바로 그때라 마땅히 속히 서라 열어나는 고아 열반 하리니 그대의 원은 일찍이 마치게 된다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일체중생에게 근심이 없으리라 지장 부사리 부처님께 말선들에게 랄 세전 이시여 과거 무량 나승 지급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시니 혼음 무변 시인 여래 이시이라 맞냐 그땐 남자나 개인 이 부처님 명호를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대명고 사십 급 동안에 생사 개의 중재를 초월하건 어찌 하물면 부처님의 형상 부처님의 조성 가 고 부처님의 하여 공경심을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한 번 손가락을 튕길 동안만이라도 발심하여 지이하면 이 사람은 우상도에서 길이 태전치 아니하리라 또 저 과거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파두마성열의 신이라이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되 길을 고치기만 하여도 이 사람이 마땅히 천분의 흉력을 하늘 중에 태어나건 늘 함물면 지극한 마음으로 현불을 모심이 오래가에 떠해져 과거 말로는 흐루다 할 수 없는 그 배 부처님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산자후열의 신이라이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회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마증수기를 받나있나 오오 과거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구려운 소원 부리신이라이 만약 어떤 남녀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절하거나 또 찬탄하거나 하면 이 사람은 저 형급 천불 회종에서 그 때에 폭황이 되어서 높은 수기를 받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비바시불이시니라 만약 어떤 남녀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영혼의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나서 성묘한 낙을 받나이다 또 과거 무량 무소항아 사급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니 호는 타보혈의 이시니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시면 불경의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성묘한 낙을 받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보상렬이시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 희근하가네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랫지 않아서 알아 한의 과보를 얻나이다 또 과거 무량 하성렬하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가사당렬이시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천급의 생사계의 죄를 초월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나 신이 명호는 대통상왕렬의 신이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나가사 부처님의 설법안심을 만나서 반드시 포리를 희료리라 또 과거에 청월불 산낭불 지성불 명명왕불 지성체불 무상불 요성불 마늘불 홀명불 등 이러한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전이시여 현재나 미래에 일체중생에 하늘사람 도는 사람이거나 혹은 남자나 여인이 그나 가네 단 한 분의 우처님의 명호를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할량없건 한물면만은 부처님의 명호를 흠하는 것이 어디까이 중생들을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그 한 희익을 얻어 마침내나 각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만 만약 목숨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집안의 근속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명호만 마치는 사람은 넘어간의 대제를 제하고 나머지 헛보는 모두 다 소멸되어오며 홍보간의 대제가 비록 급중한 것이여서 급을 지나도록 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에 그를 위하여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른다면 이러한 중재가 점점 소멸되고 늘 헛지 하물면 중생이 스스로 그러고 생각하미라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량없는 포기은 나이다 그때의 지장 보살 마사리 부처님의 위신역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창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전이시여 애체가 없더 중생을 보시 공덕을 해하려 보건되어 가벼운 자도 있으며 호화 중한 자도 있어서 어떤 이는 일생동안 복을 누리는 이도 있고 십생동안 복을 누리는 이도 있고 백천생에 큰 복을 받는 이도 있으니 이 일은 어떤 가닥이 옵니까 바라오 건대 세전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의 부처님께서 이러시기를 하시기를 내가 지금 니의 도리에 천국의 일체 대중이 보인 니의 보임에서 연부제에서 부시한 공덕을 가볍고 중한 거사 헤아려서 말하노니 넌 마땅히 자세히 들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 보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니 이를 대하여 궁금하오니 기꺼이 듣고자 나이다 남년부제 여러 구강이나 제상 또는 대신이나 큰 장자나 큰 철첼리나 대파라문 등이 있어서 매우 빈군난 저를 만나거나 곱초 또는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소경등 이러한 가지 가지 불구 자를 만나이 대구강 등이 보시 하고자 할 때 마냥 흥이 되자시 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니고 선순을 내보시 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로 위로 하면 이히 구강 등이 얻는 복리는 배 항하사의 부처님께 보시한 공부가 같은 이라 햇냐 하면 위는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흰천한 무리 또는 흉한 불구 자에게 큰 자리심을 바란 영구라 이들이 얻는 복리는 백천생 동안 항상 질보가 부족할 것인데 어째 어째 하물면 헌신 부족이 있겠느냐도 지장 보살이의 만양 미래세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절이나 혹은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몸 벽지 불 등을 천상 을 보아서 스스로 공양과 포시를 하게 되면 이 구강 등은 상급 동안 체석 천왕의 몸이 되어서 성요한 낙을 받을 것이며 만양 능리에 포시한 복리는 벗게 해양 하며 이에 대해 구강 등이 시급 동안 항상 대범 천왕의 대리라 또는 시장 보살이여 만양 미래세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뇨 와 경전 이나 존상이 흑 흑 흑 무러지고 파괴된 것을 만나 이를 보고 이 구강 등이 팔심하여 보수하되 호아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끝나면 백천인 등에게 보신 년을 맺어주며 이에 구강 등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년 성왕의 몸이 될 것이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네 다시는 이 탑묘 앞에서 해양심을 내게 되면 이러한 구강이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불도를 이뤄니 과해보는 한량없고 가이없나이다 어허 지장 보살이여 미래세의 모든 구강과 바라문 등이 모두 넓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안약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갖추고 허약음식하고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하여 주면 이러한 복리는 가장 커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느니라 1백급 중의 항상 진근 천조가 될 것이며 2백급 동안의 항상 육력 천조가 될 것이며 등헌이 학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기러 괴로운 소리도 듣지 않을 것이며 길경에 부처를 이루어 길경에 부처를 이루어 레다 또 지장 보살이여 만장 평버 certain 어떤 구강과 바라문 등이 능이 2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는 2에 향하면 많고 적고를 묻지않니 하고 필경성구랄 그 신이 헛지 한몰면 제석이나 범천이나 잊은 왕은 화보를 받겠느냐 그러므로 지장보사리아 그대는 늘 내 중생들이구나여 마땅히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라던 지장보사리아 미래세에 만나 선남자나 선여인이 불꽃 가운데서 틀끝만한 먼지만큼의 작은 성근을 심어라 하던바 폭리는 가에 비호할 수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아 미래세에 만나 선남자나 선여인이 서 부처님의 존상이나 보살 벽지 불 천윤성왕의 형상을 만나서 고시공양하면 한량없는 폭을 얻을 것이며 성묘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묘한 낙을 받을 것이며 만냥 흉희벗게 회양한다며 이 사람의 복리는 가에 비호할 수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아 만냥 비례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대성경전을 만나서 호환기 속 민어한 기절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여서 천탄공양하고 포시공양한다며 이 사람은 한량없고 끝이 없는 그 복을 얻을 것이며 안향릉이 벽게 회양하면 그 복은 비호할 수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아 만냥 비례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타비나 사원이나 대성경전을 만나서 새것이며 보시하고 공양하면 우르르 보고 예배하고 찬탄공양합장할 것이며 홀에 대여서 홀에 헐고 늦은 것이라면 부수하고 관리하되 홀에 홀로 마음을 내여서 하거나 호악 타인에게 끝나여 모두 함께 마음을 내여서 하거나 한다면 희와 같은 사람은 삼십세양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다른 은인 사람은 낭산 전윤왕이 되어 선보 드릴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리라 또 지장보사리아 만냥 비례세에 선남자 선여인 불법가원 대신 넘바 성근이 혹 고시 공양하고 혹은 타비나 사원을 보수하고 혹은 경전을 장성갈래 하대한 틀끝한 문지한 모래 불방울만은 그 시들 그러하여 이러한 착한 일을 능히 벗기에 해양하며 이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상묘한 낙을 받게 되며 혹은 타만 자기 집안 근속에게만 해양하거나 자신의 이에게만 해양한다면 희화같은 과부는 고삼생동안만 학을 누리게 됐나니 있는 남대사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리라 지장보사리아의 보시어이 인형공덕은 그 일이 희화같느니라 그때의 견내지시니 후처님께서 대여 말씀하시니 세전이셔야 제가 옛부터 한량없는 보살마하사를 우르르 베옵고 해피하온바 모두 크게 불가사의 한신통과 지혜로서 늘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이 지장보살마살은 모든 보살들 보다도 서헌이 매우 깊나이다 세전이셔야 이 지장보살마살이 저연보제에 큰 인연이 선이전니 저연문소 보연 과는 미룩 보살 또한 맥천으로 형상을 나투어 저 육도의 중생을 시도하시되 호희력 끝이 사운데 지장보살마하살은 육도의 일체 중생을 교화하시니 서원을 세운 고수는 초배 그 항하물에 와간 나이다 세전이시여 제가 생각하온 미렘이 미렘이 현재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정결한 땅에 흙돌 된 함으로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건 또는 검은 동 철등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고 공양하며 후러러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에 사람은 사는 곳에서 곧 열 가지 이익을 얻게 된다니 어떠한 것이 그 열 가지인가 하오면 이러한 토지가 풍년이 들그시며 희능 가태기 길이 편안하오며 삼번 초상들의 죽은 근속이 참상에 나며 살아있는 사람은 가족들의 수명이 널며 호는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며 흑어물 풀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지른 헛대에 소모하는 일이 없으며 바른 나쁜 꿈이 없어지며 구는 추레 발대신장 들이 보호하며 십은 성스러운 인년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전 이시여 미래 세나 형세의 중생이 반양능이 거주하는 적당한 장소 예수 이와 같은 공양을 올리며 오한 이와 같은 희익을 헛게 된 아니겠 내 지시니 다시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니 세전 이시여 미래 세중에 많냐 헛은 선 남자 선 여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 경장과 보살의 형상을 보고 이 사람이 다시 이 경을 독성하며 보살을 공양하면 제가 항상 밤낮으로 근본실력으로서 이 사람을 보호하여서 암물 부활 또는 도적이며 크고 작은 행행이며 나쁜 일들을 모두 다 소멸 개하오리다 부처님께서 지신에게 이러시길 견내요 너의 너의 큰 실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노라 외냐 하면 연부제의 도지가 모두 그대의 지킴을 힘입고 있어서 족목 족목이나 모래와 돌뼈와 살대와 갈대국식과 살등 고배까지 땅으로 희나여 있는 것이며 힘 모두는 다 너의 힘을 잃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또 시장보살의 이익에 대하여 그렇게 잔단하니 그대의 공덕과 신통은 저 보통의 지신들보다 백천배나 대난이라 만양 미대세중에 선함자 선여인에 서서 보살에게 공양하고 희경을 독성하되 다만 지장보살 본분 영예의 하면 단 한가지 일만 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은 헛마땅히 근본실력으로서 그를 옹호하여서 홍하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미리 귀에 들리지도 못하게 별것이었던 어째 하물며 그러하여 성년들을 홍호를 받는 것인가 이는 다 지장보살의 형성 세상의 해경하고 지장보살 보살보는 영을 폭성하기 때문이다 자연이 끝에는 모든 고행을 벗어나 열반낙을 늦게 되므라 그 한 홍호를 받는 그 신이라 그때의 세종 깨여서 정수리 위로 부터 백천만 억의 큰 홍호상 가를 넣으시니 이른바 백호상 광이며 백호상 여 대 백호상 amm 백호상 여 대 백호상 여 백호상 여 백호상 여 대놓고상광이며 금호상광이며 대금호상광이며 경운호상광이며 대경운호상광이며 정윤호광이며 대천윤호광이며 보륜호강이며 대보륜호강이며 일륜호강이며 대일륜호강이며 월륜호강이며 대홀륜호강이며 궁전호강이며 대궁전호강이며 해온호강이며 대해온호강이며 세종께서는 이러한 호상광을 넣으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의 철룡팔부힘비빈 등에게 이뤄시대여래가 오늘 둘이 전공에서 십장보살이 저 인광과의 천상을 희택해 하는 일과 부사의 희한 일과 성스러운 인연의 길을 초월한 일과 직지를 하던 일이며 끝내는 한혁다락삼약삼포리에서 올라서지 않는 일을 높이 높이 찬탄하미니라 이 말씀은 아실 때 회중의 한 부살마살에 계시니 명호강이며 관세연보살림이시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꿇어 앉아 합창하고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의 지장보살마살이 대자비를 갖추시고 최고 중생을 불상해 여기셔서 천만억 세계에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시고 있는 바 그 공덕미에 불가사의 한위실력을 전하님이 들은 나이다 세존께서는 시방의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동성으로 지장보사를 찬탄하시며 이러시길 바로 과거와 현재와 이래야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오히려 다 못한다 하시었고 또한 지난번에도 세존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길 지장보사마살이 갖춘 공덕 등에 대하여 높이 높이 찬탄을 아끼지 않으심을 보이셨나이다 세존이시여의 바라오 근대의 현재와 미래의 일을 일체중생을 위하시여 지장보사를 부사의 안일을 말씀하셔서 천령팔부들로 하여금 후르르 예배하고 복을 얻도록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의 관세여 안보살에게 이러시길 그때는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서 호하늘이나 호황용미나 남자그나 여자그나 여자그나 신이그나 이리어나 내 지옥도 최고 중생 같지도 너의 이름을 듣거나 너의 성상을 보거나 너를 생각하고 따르는 자나 또 하늘을 찬탄하는 이러한 여러 중생들은 모두 위없이 높은 도에서 반드시 물러서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묘락을 갖추어 누리며 인가가 장차 성숙함을 기다려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고 있는 바 그대가 이제 대 자비로 중생들과 철룡 발부들을 가엾이 혁이 곤 회계에선 지장 보살의 불가 사이 한 이 개 대한말을 듣고자 하니 그대는 마땅히 잘 들으라 내가 잊지 말 하리라 관세 엄보살이 말씀들의 길을 걸어 하옵니다 세전이시여 듣고자 하옵나이다 부처님 부처님 계성의 관세여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래와 현재의 모든 세계 가운데 천상인간이 천상복에 다하여 다섯 가지 태세하는 모양을 나타내거나 혹은 혹은 낙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와 희와 같은 천인의 남녀가 그 한 방상을 나타내는 그것을 보거든 너와 지장 보살의 형상을 펴 없거나 하하 지장 보살의 영호를 듣고 한번 후르르 보고 한번 절하면 이에 여러 천상인간은 천상복이 더하여 큰 쾌락을 받게 되어 길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이라 그러하거든 어찌 하물면 지장 보살 형상을 배웠거나 그 명호를 듣고 여러 가지 향이나 꽃이나 의복이나 음식이나 보배나 영락을 가져 호시하고 공양함이랴 이에 사람이 얻는 바의 공덕과 폭리는 한량 없고 가위 없느니라 간세엄 보살이여 만약 현재 미래의 허임 어떤 세계 중에 욕도 중생이 명을 마침에 이르렀을 때 지장 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서 하한 소리라도 하한 소리라도 귓가에 지나가게 하여도 이 모든 동생이 길이 사막도 고초를 겪지 희한 어린이 어찌 한몰며 목숨을 마칠 때 부모 근속들이 희한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지 과제 몰가 보게오 이 복등을 가져서 지장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거나 호화 병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직 숨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지장 보살의 형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여 소를 나눈 권속들이 집과 법의 등을 가져서 그 자신을 위하여 지장 보살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게 하여 이 사람에게 일을 날래야 서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으로 듣게 하며 그 사람이 읍보로 충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도 이 공격을 받아서 흥 정의 정의 수명이 더 길어진 아니에 사람이 만약에 엎보로 명이 다하여 그동안의 모든 지옥장으로 지옥장으로 땅이 악도에 떨어질 지라도 이 공격에 하여서 죽은 뒤에 모든 지옥장이 다 소멸되고 곧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어 성요한 낙을 받으리라 관세 엄보살 엄보살 엄만 장미래 새해 어느 남자나 여인이 호아 정복을 대나 호아 세살 다섯살 대와 열 살 이하에 부모를 잃거나 또는 형제 자매 와 이별 하고 이 사람이 이미 장성하여서 그 부모와의 권속을 생각하되 어떤 악도에 떨어졌을까 또는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또는 하늘에 태어났는가 몰라 만약에 사람이 흥미 지장 하늘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그나 내 지 명호를 듣고 한번 보고 한번 졸화하거나 하루에서 칠일이 되도록 하면 처음에 내 마음이 물러가지 않고 명호를 부르고 형상을 보고 후르르 예배하며 공량한다면 이 사람 군속들은 그들이 지은 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서 마땅히 여러 급을 지낸다 할지라도 이 잔여나 형제자매가 치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해탈을 얻어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묘한 낙을 허들 것이니라 그리고 만약 힘이 복된 힘이 있어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묘한 낙을 우리는 자라면 이의 공덕으로 더욱 더 성스러운 인연이 더하고 한량없는 낙을 받는 것이니라 마다신흥이 21일 동안 일심으로 치장보살의 형상에 후르르 절하면서 그 명호를 염마여서 만번을 채우면 보살께서 무변신을 나타내어 이 사람에게 그 흙은 속에 태어난 곳을 날리고 혹은 꿈의 보살의 대신 통역을 나타내어 서치니 이 사람을 그느리고 모든 세계에서 여러 흙은 속들을 보여줄 것이니라 그리고 또 매일 보살의 명호를 천번씩 염하고 천열에 흐르게 되면 이 사람은 마땅히 정신토로의 보살의 그가 있는 곳을 토지신을 시켜 호의하며 현세의 의식이 풍족하고 떨어질 병이나 고통을 없이 하며 또한 행행되는 일이 그 문안에 들어오지 못하긋늘 어찌 하물며 그 사람의 몸에 미치겠느냐 이 사람은 끝내는 보살의 마정수기를 흘러뜨리라 한세염 부사리염 환장미래세 예선 남자 선여인의 예선을 꼭 하나 큰 자기심을 내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위없이 더 높은 부디를 낳고자 하는 사람이나 삼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여른 사람들이 지장 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해하되 혹은 향꽃의 복 포배나 음식 등으로 공량하고 후르르 예배한다면 이 선 남자나 선여인을 원하는 바가 속 기승시대여 영원히 장애가 없으리라 관세의 안보살의 만장미래세 선 남자 선여인이 현재와 미래세에서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소원과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일들을 이루고자 하거든 다만 지장 보살의 형상 앞에서 귀해하고 후르르 예배하며 공량하고 찬탄하면 이 화같은 소원이나 구하는 바가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며 지장 보살의 대자비심으로 길이 너를 옹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의 품속에서 지장 보살의 마중수기를 고업받을 것이니라 전세염 호사리염 만장미래세 선 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에 깊고 귀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부사히한 마음을 내어서 읽고 외우고자 하여 슬사 밝은 서선을 만나서의 가르침을 일숙하게 받아도 금방 긁은 것을 금방 잊어서 해와 달이 흘러도 능히 독송할 수 없는 것을 이 선 남자 선여인들이 숙세의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이 한 연고로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성품이 없는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지장 보살의 명호를 들으며 지장 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정스럽게 그 사실을 살리며 다시 향꽃의 복음식 그 바퀴에 흐르가지와 구덩어로 보살계에 콩량 홀리고 또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지장 보살 형상 앞에 하루나 다루 밤을 지내고 뒤에 합창하고 마실 것을 청하고 나슴 흐리 이를 돌려서 남쪽으로 향하고 입을 댈 때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셔야 하느니라 마시고 나서는 호신체와 술과 사흡과 망어와 모든 살생을 칠일 혹은 삼칠일을 상가하면 이 선 남자 선 여인이 꿈 가운데 지장 보살이 가위 없는 몸을 나타내시어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희망에 물을 부어주니 이 꿈을 깨면 곧 총명을 얻어서 경전을 일고 한번 귓가에 지나가기만 하여도 기억하며 한 글귀 한계 속만이라 길이 잊어버리지 않는 이라 관세여 보살이여 만양미래세에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부족하여서의 홀의식을 구하드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혹은 질병이 많거나 혹은 흉하고 세암이 많아서 집안이 불안하며 그 안 속에 흩어지며 호황 모든 행사가 만나서 몸을 괴롭게 하고 잠자는 꿈 사이에 많은 놀람이 있거든 이와 같은 사람은 지장 보살의 이름을 듣고 지장 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여서 흠하게 일을 한 번을 채우게 되면 니의 모든 여의에 취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서 안락함을 얻어서 의식도 풍족해지고 따라서 잠자리는 꿈 속에서 안락함을 얻는 이라 관세여 보살이여 만양미래세에 남선녀가 있어서 혹은 생계로 인하거나 혹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호황나고 죽음으로 인하거나 혹은 급한 일로 인하여서 산숲 속에 들어가거나 물과 바다와 같은 큰 불을 건너며 험한 길을 지날 때 이해사람이 먼저 마땅히 지장 보살의 명호를 만 번 현나면 그가 지나는 곳의 토지 귀신이 위호하여 간하문무나 양끄나 누울 때에 영원히 안락하게 되고 또한 호랑이 늑대사자와 그 밖의 모든 독해를 만나더라도 그가 능히 해를 입지 않느니라 관세여 보살이여 이해치장 보살은 현부제의 큰 인년이 서만장 모든 중생에게 보살의 대한보고 들었니 끙은 이를 말하자면 백천급동안을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관세여 보살이여 그대는 실력으로서 이 경을 유포하여서 사바세계여 중생으로 하여감 백천급도로 길이 안락을 받도록 하라 이때에 세종계서 개성으로 이스라엄 말씀하시되 내가 이제 지장보살 위신역을 보니 항아사 그스라여도 다 말할 수 없느니 보고 듣고 후르르 헤비하기 일념중의 인간천상에서 그의 한량없어라 남자 그나 여자 그나 용신이 그나 포기다 해악도에 떨어질지라도 진심으로 지장보살게 기회하면 수명 늘고 모든 재상 소멸되리라 어떤 사람 흐려서 부모일 거나 형제 자매 여러 군속 흩어져도 자란 뒤에 그네들 혼신이 어디서 헤매는지 몰라도 지장 부살 형상을 조선하고 그러면서 단시도 쉬지 않고 우르르 절하면서 이십일일 동안 그 명호를 알려마면 시장 보살 끝없는 그 몸 나타내시네 그 이 금속 있는 곳을 만나리 보이시며 악도 중에 있더라도 모두 다 구애내내 만장능이 천마음 물러 서서 안으면 마땅히 마정수 개를 받게 되리라 위험 는 보리를 닦으려 하고 삼계여 이 모든 괴로움들 지려 하염 마땅히 대비심 을 내어서 지장 보살 그룹한 형상에 예배 한다면 모든 소원 석기 성체되고 가로 막는 모든 읍장 사라지 이래라 모든 중생 피아노로 인도 하려는 부사의 안 그룹한 원 세워끝만 읽고 읽고 또 읽어도 지난 동안 지은 읍장 방에 되어 읽어도 기억하지 어려워라 높고 높은 대성경전 기억할 수 없어도 장과 고아 독감 음식 모든 장구를 보살게 공량하며 깨끗한 물 한 그릇 보살 님께 올려서 하루낮 하루밤 밤이 지난 뒤에 마실 때 오신체와 술과 고기 먹지 않고 사흥 사흥과 망어와 살생을 하지 말며 이십일일간 보살 명호 지성으로 흠하면 꿈속에 만나보고 깨어서는 종명 그들이 이 경전 일론 소리 귓가에 만 지나가도 천만생을 두고 두고 흐름이 없으니 모든 것 지장 보살 무사히 한 힘 지혜왕의 총명을 내려 준비를 가난하고 병많은 융생 지반이 몰락하고 모든 건소 터져서 잠을 자면 꿈잘이 불안하고 구하는 것 같게 안되어도 지심으로 지장 보살 우러러 절하며 모든 나쁜 일 다 없어지고 꿈속에서도 모든 안락을 얻게 되며 흰식 풍조롭고 착한 신들 옹호하네 어쩌다가 험한 산과 바다 지날 때에 악독한 금수 와 나쁜 사람들 악신들 들과 학이들과 그 밖의 사나움 바람문 가 고통 고난이 있다 해도 그룹한 지장 보살 형상 앞에 일심으로 예배하고 지승으로 공양하면 어떤 산이나 바다에도 모든 재난 영웅이 사라지리라 흥세 흥세 염 보살이여 지심으로 들으라 지장 보살의 미신여 끝이 없는 불가사의 백천만 급여도 다 말할 수 없나니 그대는 지장 보살이 같은 공덕 늘리 할리여라 누구든지 지장 보살의 명호 호핵 뜨끈하에 그룹한 형상을 우르르 절하면 향과 고아 독과 음식 공양 홀리면 백천생의 성요한 봉당 누리리라 이 공덕을 벗개에 회양 한 명 건네는 부처 이뤄 생사를 건너 가리 관세여 안보살이 이를 마땅히 알라 항하사의 모든 국토에 늘리 알려줄지 다 그때의 세종께서 금빛 팔을 드시어 지장 보살 마살의 희마를 허루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지장 보살이 그대의 실력이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자비가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지혜가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그대의 변재가 불가사의 하도다 바로 시방 무덤 부처가 그대의 불가사의 한 공덕을 찬탄하기를 찬탄하기를 천만 급 동안 하여다 다 말할 수 없으리라 지장 보살 여 내가 오늘 니에 토리 천공 가운데 백천만 억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불보살 미의 천룡팔부 그대의 그대의 모든 중생들의 삼계를 하오지 못하고 훑다는 제 가운데 서 있는 자를 하루나 다루 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할지 하루나 다루 다시 온무가 니나 압이 지옥에 떨어져 문턱 천만 억급을 지나도 나 훌기하게 없게 할까 보냐 직장 보살 여 남념 부지 중생들은 뜻과 성품이 정한 바 없어서 악한 짓을 익히는 차가 많아서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도 곧 사라지면 만약 악한 인년을 만나면 생각 생각 하기들 흐러나니 이런 까닭에 내가 이 몫으로 백천억 을 나누어서 교화하고 체도 하되 그들의 경기와 성품에 따라서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시장 보살이여 내가 희직한 절이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아 그에게 촉한 은혜의 만장 이래세의 하늘과 인간의 선남자나 선녀인이 있어서 불러 가운데에 자그마한 성근이라도 심게 그것이 한 티끌티끌 함 호래 함 물방울 한 하더라도 너는 마땅히 도력으로 하소이 사람을 옹호하여서 점점 더 높이 위험 넌 도를 닦도록 하여 물러 섬이 없도록 하라 주장 보살이여 만장 미래세에 하늘이나 인간의 흙을 따라 보를 바다 학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너는 그가 떨어진 곳에 다 하가고 혹은 지옥문에 이르러서 이 모든 중생들이 만장 한 부처님 한 보살의 명호나 대성 경전의 한 기절 한 개성 만이라도 해운 다면 너는 이에 모든 중생들은 실력과 방편으로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무변신을 나타내어서 지옥을 부수고 한 흘에 태어나도록 하여 성묘한 낙을 받도록 하라 세전 개성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시길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이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느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억도에 떨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부살마 살이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말씀들의 길을 세전이시여 원컨대 세전개선 남녀 하지 마시옵소서 만장 미래에 선 남자와 선 여인이 불법 중에서 한 생각 공격 십만 내어둘 지가 희집 백천방편으로 이 사람을 지도하여 성사 중에서 속히 해탈을 얻게 하오리니 함물면 어찌 호러가지 착한 일을 듣고 생각 생각에 수행 함이 올릴까 이 사람은 자연이 위험 나 큰 도에서 길이 퇴전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예 말씀을 하실데 모임에 참석하였던 허공장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이제 예 토리천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위신에게 불가사의 함을 찬탄하심을 잘 들은 나에다 안장미래 새에 선 남자나 선 여인과 내지는 모든 하늘과 용들이 사이 경전과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혹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후러러 예배한다면 몇 가지의 풍리를 얻게 되나 이 가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미래의 일체중생 들을 위하여 간략기 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 부처님 께서 허공장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풍결하여 말하리라 안양 만양 비례 새해 어느 선남자 선녀인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희의 경을 듣거나 내지 독송하면 야한꽃 음식의 복 보배 등으로 부시 공양하고 잔단하여 우라라 예배하며 마땅히 스물여덟까지 공덕을 얻으리라 천상과 용이 항상 지켜주며 선한 가간 달로 더하며 성인이 높은 인을 더하며 우리 도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의식이 풍족하며 질병이 이르지 못함이며 물불의 재앙을 여읽으시며 토적의 행란이 없음이며 남들이 보고 존경함이며 신과 귀가 도와줌이며 여자는 남자 부모로 바뀜이며 여자라면 임금이나 대신의 달이 되미며 상호가 아름다움이며 천상에 많이 태어남이며 혹 제왕으로 태어남이며 수명의 지혜를 구하는 바가 뜻대로 희루어 짐이며 건속이 기뻐하고 즐거워 함이며 모든 행략이 소멸 함이며 없도가 영원히 소멸 함이며 가는 곳마다 통달 함이며 밤에는 꿈이 편안 함이며 먼저 돌아가신 부모 근속 등이 고를 여임이며 숙세여의 복을 받아 태어남이며 모든 성년을 찬탄 함이며 총명하여 금기간 수승 함이며 자비심이 넉넉 함이며 끝내는 부처를 이루어 미니라이 흑공장 보살이여 만약 현재와 미래의 하늘 요원 귀신다 치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치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거나 혹은 치장보살의 고는 은에 대한 일을 듣고 수행하고 찬탄 하며 부라라 예배하며 일곱 가지 희액을 흩어뜨리라 이런 빨리 성현을 지혜에 호름이여 희는 하급이 소멸되며 사문 호돔 부처님이 지켜주미요 사는 보리도에서 물러서지 않으미요 호는 보는 여기 더욱 중장 되미요 육은 숙명을 통하미요 실은 끝내는 부처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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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는 부처님 과 대부살와 철령 팔부들이 서가문이 부처님 계성의 지장 보살의 불가사의 한 그 6. 높이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이 없었던 일임을 찬탄하였다. 7. 이때 돌의 천에 한량없는 향과 꽃 하늘꽃과 봄이 구슬비를 내리시어서 가뭄니 부처님과 치장 보살게 공양하기를 마치고 나서이 모임의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다시 우러러 예경하고 7. 석가모님을 위하여 슬퍼하셨다. 8. 그때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서 말로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 모든 부처님과 건보살마사리 8. 호두다 법회에 모여오셔서 찬탄하셨다. 9. 석가모님 부처님은 능히 오타각세에서 9. 불가사의 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다투사 억세고 거치런 중생을 초복하여 9. 호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고 각기 시절을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난을 드렸다. 10. 이때 부처님이 우섬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광명하에 구름을 놓으시니 10. 이름바 대움만 광명은 대차비 광명은 대치해 광명은 대반냐 광명은 11. 대산매 광명은 대길상 광명은 대복덕 광명은 대공덕 광명은 대기어의 광명은 대참탄 광명은 11. 정문이었다 이러한 말할 수도 없는 광명은 11. 구름을 놓으시고는 더 여러가지 미묘한 음성을 해리시니 11. 바보쉐 바라밀음 지혜 바라밀음 인혁 바라밀음 정김바라밀음 선정 바라밀음 11. 지혜 바라밀음 자비바라밀음 해탈은 무르름 지혜엄대 지혜엄 사자후엄대 11. 사자후엄무레엄 대우레엄 미었다 이러한 말할 수도 없는 음성을 내시니 11.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무량 억수의 철령 귀신들도 12. 도리천 궁으로 모여 들었다 이를 대면 사천왕천 도리천 수연마천도 솔다천 하랑천 12. 타와자 친범중천 법보 천범융천 소광천 무량광천 13. 강함천 소정천무량 연천변정천복생천복예천 13. 강과천음식천무량음식천문음식과 실천무상천 14. 우변천 무혈천 신견천 선현천 14. 색부경천마예수라천네지 비상비상서에 저의 홍과탄을 무리며 용하여 14. 무리며 귀신 무리의 법회에 모여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14. 또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회신강신하신수신산신지신제체신 15. 요가신주신야신공신천신 음식신촌목신단위의 신들도 모두 15. 호폐에 모여 들었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건 15. 기왕들의 희름방봉 기왕탄멸기왕람중기왕태란기왕행변기왕섬동기왕자심기왕 15. 독립의 왕대경기왕같은 희릉기왕들도 모두 다 15. 포폐에 모여 들었다 그때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15. 문수사리보 방자보살마살에게 말씀하시기라 15. 제가 여기에 모임 어떤 부처님과 보살들과 하늘용 귀신들을 보느냐 15. 지금이 세계와 타방세계미디아 국토와 타방국토에서 15. 지금 돌이천에 모여 들으이 부패에 잠석한 자의 수요를 헷갈겠느냐 15. 불소사리보살리 부처님께 아래였다 15. 세존이시여 제 실력으로는 설사천급동안을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15. 흔히 그 수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15.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시리라 15. 내가 불안으로 올지란도 15. 호예력의 수요를 알지 못하겠나 15. 니들은 모두 다 16. 직장보사리 호랭급을 지내오면서 16. 힘이 제도하였거나 16. 지금 제도하거나 16. 미래에 제도할 것이며 16. 이미 성취하였거나 16. 지금도 성취시키거나 16. 미래에 성취시킬 것이니라 16. 문수사리보사리 부처님께 아래였다 16. 세존이시여 전원과 거 16.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서 16. 무해지를 허터사오미 전원 부처님은 16. 말소음을 듣고 마땅히 믿고 16. 받아지닐 소이 사오니 16. 소가인 성문이나 16. 하늘용던 부팔부 신종과 16. 비례세의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의 성실한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혹을 품을 것이옵니다. 설사받아 드렸다가도 다시 비방하는 일을 면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세전이시여 지장보살마하살의 말씀을 줍니다. 자세히 하여 주옵소서 지장보살은 과거에 어떠한 행을 행하였고 어떠한 원을 세웠기에 능히 희철음 부사의 한생을 성취하여 사온다. 멀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러시길 비호하건대 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촌목 총림과 벼삼갈대와 삼성미진의 그 갖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 수만큼의 행하사가 있다고 하고 그 많은 행하의 모든 물이 수만큼 세 개가 있으며 그 수한 세 개의 한의 함먼지를 한급으로 하치고 그 모든 급동안에 사인 먼지수를 다시 급으로 치더라도 시장보살이 신재하의 과일을 충득한 이대의 통안을 이해했던 비호보다도 천배나 많으니라 그러니 허물면서 문이나 벽지부리 지휘에 있었들 통안이랴 문수사리야 이 보살의 신념과 서원은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는 희람한 양 길에 새겨있은 남자 선여인이 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혹은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홀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든거나 형상의 치를 홀리거나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백분을 삼십삼천에 태어나 영영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사리야 이 지장보살마살은 처음은 암은 과거의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그 앞전의 큰 장자의 하들이었느니라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사잡은 시엔 구정만 행여래라 하셨느니라 그때 장자의 하들이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창음하심을 보고 부처님께 아래 길을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어떤 행원을 지어서 없기에 이러한 상호를 얻으셨나이까 이에 사잡은 신구정만 행여래께서 창자의 하들에게 이러한 시대의 이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제도해서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구하셨느니라 문수사리야 그때의 장자의 아들이 큰 소원을 하기를 제가 미래에 세간다 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그 동안 이의 최고를 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반편을 베풀어서 모두 해탈시킨 년 후에야 제 자신이 비로소 풀도를 이루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나여 타의 희로 말할 수 없는 그 동안을 아직도 보살로 있느니라 또 과거 불가사 이하성비가 전에 그때 세상에 부처님에게 시여 호롤 각하 정자 최왕여래라 하셨으니가 부처님의 수명은 사백천만억 아성지급이셨느니라 그 부처님의 상법동안의 한바람은 다리에 서서니 그는 숙세에서 깊고도 두터운 복을 심어여라 사람들로부터 헌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가거나 있거나 안거나 눕거나 가니 모든 하늘이 그를 홍보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삭된 것을 믿고 항상 삼부를 엄숙히 여겨 선부로 그 딸은 여러 가지 왕편을 베풀어서 그의 어머니에게 권유하여 다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이에 목숨을 마치고 그의 헌신은 국간 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람 문어에 따른 그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데 인과를 믿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흡을 따라서 반드시 악도에 떨어졌을 것으로 알고 집을 팔아서 널리 좋은 향과 꽃도 그 밖의 모든 공양을 홀린 물건을 구하여 가지고 그 전 부처님의 닭과 절에 크게 공양을 홀렸느니라 그때 바람 문어에 따른 더욱 우러러 예배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혼자 생각하기로 부처님의 명호는 되가기 싫어 온갖 지예를 갖추셨사니 만약에 세상에 계실데라면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께 와서 물으면 반드시 나의 어머니가 신 곳을 알려주실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울면서 오래토록 부처님을 후러러보고 기도하였더니 그때에 온현이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려오되 우는 자야 성녀야는 뭐 설포하지 말라네 이제 내 어머니가 간 곳을 알려주리라 이에 바람 문어에 따라 합창하고 공중을 향하여 하리였다 이 어떠한 싱그루신 덕이 없기에 저의 근심을 내 딸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정성을 다하여 우러러 설을 하는 과거의 각광령자 제왕여래이다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의 중생들보다 배나 배나 트하기 때문에 와서 흘러준 놀아잼 이 소리를 듣고 바람 문에 달한 간격하여 몸부림쳐서 팔다리가 성안데없이 다쳐 서러지자 좌우에서 부축하여 돌보아 한참 뒤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공중을 향하여 여쭈어 마라대 부처님이시여 바라옥건대 흰자하신 마음으로의 불상 여기시여 저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 주시옵소서 저는 희제몽과 마음을 가늘 길이 없어서 곧 죽을 것만 갔나이다 그때 각광경자 제왕여래 께서 성녀의 길이 되시게 내가 공양올리기를 마치 그던 곳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한전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 한명곤 네 흠은 이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에 바라문 이 다른 곳 부처님께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대한 생각으로 단정히 앉아서 각광경자 제왕여래를 생각하였다 그대로 하룻 하룻 날과 하룻밤이 지나자 훈련이 자기 자신이 한 바닷가이에서 화 있음을 알았는데 그 물음 펄펄 펄펄 끌고 호르며 혈어 사나운 임성들이 많고 모두가 무미새로 태어서며 바다 위를 동서로 날아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이여서 그 속에 남자 혀자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속에 빠졌다 솟아났다 하는 것을 사나운 짐승들이 다투어 잡아서 떳떠먹는 것이었다 또 보니 아차들이 했는데 그 형상은 가지가지였어 혹은 손이 여럿이고 눈이 여럿이고 다리도 허리도 여럿이며 흑음 니가 입 밖으로 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구리 같은 것들이 모든 지신들을 몰아다가 산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 몰아주며 오 스스로 때리고 옮겨 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대로 서로 헐퍼묶어 놓는 형상이 천만 가지인지라 참아 참아 오랫동안 볼 수가 없었다 그때의 바라문하에 따른 염불하는 힘어라 자연이 두려움이 없었느니라 구기하에 한 기왕이 있었는데 흰 무덕이라 머리를 조아리고 성녀를 경건이 맞이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보살은 어떠한 인년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라문의 다리 기왕에게 묻기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덕이 대답하되 여기 있는 대철리 산 서쪽에 있는 첫째 그벌 바다 입니다 내가 들으니 철이 이 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 없니까 무덕이 대답하되 참으로 지옥이 나이다 성녀가 묻되 나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무덕이 대답하되 그것은 부처님의 휴신력이 아니면 흡력이 아니면 도저히 이를 알지 못합니다 성녀가 또 묻되 이 물은 어떤 년요로 저렇게 걸고 호르며 저 많고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죄인이냐 저 많은 사나운 짐성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덕에 대답하되 이곳은 성년부 남년부제에서 악한 짓을 한 중생의 사 1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하여 공덕을 지어 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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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건져 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 있을 때에도 착한 인연을 지연바가 없으면 부득이 본읍의 지연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그 때에 자연히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되는데 이 바다 동쪽으로 십만 유순을 지나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여기의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배가 되나 이 다 이들은 삼업으로 지연바 스스로 받는 바 이 니다 허벌 바다라 하면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녀가 또 부덕기왕에게 묻되 지옥이 어디에 있나 이 까무덕이 대답하되 저 세 바다 속에 대 지옥이며 그 지옥의 수가 백천리로 대 각각 차별이 있으나 큰 큰 것에 열 열 흐뜨리고 다음 것이 오백이 있으며 또 그 다음 것은 천백이 있는 바 그 그 지독한 고촌은 희루할 양이 없습니다 성녀가 묻어 기왕에게 두 묻되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나 이까 기왕이 묻되 보살리마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떠한 일을 하셨나 이까 성녀가 대답하되 저의 어머니는 소견이 삿대여서 삼보를 비방하여 흘뜨던 곳으로 잠깐 믿다가도 또 금방 공경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지가 흘마되지 않았으니 다시 태어난 곳을 알 수가 있겠나 이까 부덕이 묻되 보살의 어머니는 성시가 무엇이 나이까 성녀가 대답하되 저의 부모는 모두 바라문의 존속으로 아버지 여의 이름은 시라 성견이 어머니 여의 이름은 열제리 입니다. 무덕이 합창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보살 에게 말씀하 최 헌큰 대성자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시여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오소소 제 흰이었던 열제리 는 천상에 태어난지 지금 삼일이 되었 옵니다. 조순한 자식에서 어머니를 휘하여 풍량을 베풀어 복을 닦아 각 항정자 제왕여대의 탑사에 보시를 한 명고로 보살의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희날린 묵한 지역에 있던 지인은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난 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고 기왕이 이 말을 마치고 합장하며 물러갔나니라의 파란문의 다른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왔어 이 일을 깨달고는 국악항정자 제왕여대의 탑사 천상 앞에서 큰 소원을 세우기를 바라올건데 저는 미래 급이 다하도록 최고가 있는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늘리 방편을 베풀어서 해탈하도록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소사리보살에게 이러시길 그때 기왕인 무덕은 지금 제수보사리와 그때의 바라문달은 지금의 지장보사리라 하셨느니 그때의 백천만억의 이루 생각할 수 없고는 알 수도 없으며 헤어질 수도 없고 말로는 이루다 할 수 없는 한량 없는 나승기 세계에 있는 모든 지옥에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살의 분신이 모두 도디 천국으로 모여서며 또한 여대의 신통력으로 각방편에서 해탈을 넣고 법도에서 나온 천만억 나여 타수의 무리들이 함께 항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이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로 인하여 영원토록 한욕 따라 감야삼보리에서 불러서지 아니하는 이들이며 이들은 머나먼 급으로 붙어 내려오면서 생산물결에 빠져 욕들을 실세없이 쫓아다니며 가정고초를 잠시도 실음없이 받다가 지장보살의 관계한 자비와 깊은 소원의 힘 때문에 각기 교과를 획득하고 희미토리 천국의 이름의 마음이 아주 기뻐서 여래를 훌어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큰 피파를 펼시하여 백천만억의 가이에 생각할 수 없고 희미토론 단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로는 희로할 수 없놈 후량아성의 세계의 모든 화신 지장보살 하하살의 희마를 어루만지시면서 이러시기를 내가 오타각세에서 희화같이 역세고 그치 이런 용생들을 교화하여 그들의 마음을 조복시켜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으나 그 중 열 가운데 하나 둘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있어 물어 내가 또한 백천만억으로의 분신을 나타내여 내리어 널리 방편을 베푸오니 흥미가 수성한 자는 법을 들으며 곰입고 받으며 혹 좋은 과보가 있는 자는 부지런히 건너며 성취되며 혹 어둡고 둔한 니는 호래에 토려 교화를 그치며 비로소 돌아오는 자도 있으며 혹은 헌비 중하여 후르르 공경하는 마음을 해지 않는 자도 있나니라 이렇듯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별이 있으며 분신을 나타내 제도하여 해탈시키되 혹은 남자의 몸을 놔두고 혹은 여자의 몸을 놔두며 혹은 하늘과 용의 몸을 놔두고 혹은 귀신의 몸을 놔두며 혹은 산수없내의 강모와 샘후무를 나타내여 아니여서 사람에게 이롭게 하면서 모두 지도해탈 하게 하며 혹은 제석의 몸을 혹은 풍왕의 몸을 혹은 전후랑의 몸을 혹은 그사의 몸을 혹은 구강의 몸을 혹은 제상의 몸을 혹은 관속의 몸을 혹은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니의 몸 내지는 성문나한 벽지 불보살의 몸을 나타내시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비단 부처님의 몸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여러분 독은 교화여 희화같은 교화하기 어려운 억새고 거칠은 최고 중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아직 초복받지 못한 자가 있어서 법을 따라 과보를 받게 되어 만야각도에 떨어져서 그 안개로 흠을 받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둘이 천공에서 은근히 우측한 것을 생각하와 사바세계에 미로 불이 출세하실 때까지 중생으로 하여검 영영 모든 고통을 여의여 해탈케하여 부처님의 숙의를 받게 하라 그때 모든 세계에 나타나셨던 시장보살의 분신이 다시 한 몸으로 되어 형상을 이루어 해저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구원한 것 이래로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가에 생각할 수 없는 실력을 얻고 갖추어 사원하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검 백천만의 항하사의 모래와 같은 세계에 도로하여서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그나옵고 한 화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조하여서 삼복에 기해하게 하며 영영생사를 여예고 열받나게 이렇도록 하대다 맘불법 가운데서 착한 일만 한다면 이것이 한 터럭 한 물방울 한 모래 알 한 먼지 혹은 뒤끌만한 것이라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여 제도하고 큰 이익을 얻게 하오리다 따라옵건대 세전이시여 후세여 야급 중생 대문에 염려 하지마 호소서 이화같이 세 번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그때에 부처님께서 치잔보사를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내가 그대를 도와서 기쁘게 그대는 흥이 구원 급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세운 큰 소원을 성취하고 장찬을 내 중생을 제도한 인년에 대고 뿌리를 중독 하리라 그때 부처님 아이 어머님 하야 부인이 공경 합장하고 지장 보살게 여쭈 없대 성자시여 그 현부 현부제 중생이 흙을 짓는 차별과 그에 따라 받는 과부는 어떠한 나이가 지장 보살이 대답하되 천만 천만세계 모든 국토에 혹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호원 의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 불도 또한 그와 같으며 지옥을 세보도 한가지 뿐만은 아니오 에다 엠하이 하부인이 지장 보살이 그 덩렙 좋대 하라옥 근대 연부제에 서지어 한각까지 지옥으로 흰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서 합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도 투자하오 히타 지장 보살이 된다 성모 이시여 바라 근대 잘 들으소서 지가 대강 말씀하오리다 성모가 여쭈옥 대바라 혹 근대 성자여 말씀하여 주소서 이때의 지장 보살이 성모 해게 됐다 팟대 남념 부제에서 받게 되는 세보의 희람은 되게 희려하옵니다 마냐 흐느 중생이 부모에게 부려하옵니다 헉 살생까지 하기에 이러면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 억 천만 억 급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만냐 그 너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거나 산보를 비방 하고 경전을 공장하지 아니 한다면 이에 또한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천만 억 급으로 더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된 나이다 아냐 걷던 중생이 상조 대중의 물건을 침범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비구 피구니를 더럽히거나 혹은 절 안에서 흡욕을 자행하거나 혹은 죽이거나 해체거나 한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천만 억 급으로도 벗어날 기약이 없나이다 그지 산문이 돼 다음은 산문이 아니면서 상조물을 파괴하고 한불로 서며 신도를 속이며 개요를 허겨서 가지가지 나쁜 죄를 지으며 이러한 무리를 떠났다니 북한 지역에 떨어져서 천만 억 급으로도 벗어날 기약이 없나 이다 마냐 어떤 용생이 상조물을 훔치던지 젠물이나 국식이나 음식이나 음식이나 다한 한가지라도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자는 당연히 무관 지옥에 떨어져서 천만 억 급에도 후출될 기약이 없나이다 성모여 맞냐 그던 중생이라도 희와 같은 질을 지으며 당연히 오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잠깐 하니라도 고통이 멍추어 시기를 구하여도 가히 얻지 못하게 되나 이다 마야 부인이 그덕 지참 보살 에게 여쭈 어떠한 곳을 묵간 지옥이라 이름 하나에 까치 장고 사리 대답하되 성모이 시여 모든 지옥은 대철리 산난해 있는데 그중에 그중에 그 지옥에 열려들 곳이 있으며 그 다음의 지옥이 또 호백 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의 지옥은 천이백 인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르나 이다 묵간 지옥은 지옥의 성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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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지역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르며 크기에 서도 특별한 지옥이 있어서 이름은 묵간 지옥이라 하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일맘팔 절리요 혹 담장의 높이는 일 철리며 휘의 불이 밑으로 타내려 혹 밑의 불은 휘로 치솟으며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가 불을 품어면서 혹 담장 밀어 풍서로 쫓아다니며 호간에는 넓이가 말리나 뛰는 평상이 있는데 둘레는 말리에 가득하며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질을 받는 태도 스스로 그 몸이 평상위에 가득합니다. 사는 것을 보며 천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에서 가득 차는 것을 보며 흐로 흐로 제어보로 옛날에 밖의 눈과 보가 희와 같은 보험 모든 지인이 홍과 고통을 골고루 갖추어 받나니 백천의 야차와 하기들 흑금리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리새 손톱으로 죄인의 상자를 뺏어 담아 자르며 또 어떤 야차는 큰 새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지르며 혹은 입과 폴을 지르고 혹은 배와 등을 지르며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 받아서 병상위에 놓기도 하며 또 새도 억수리가 있어서 죄인의 눈을 파먹으며 또 새 뱀 미소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며 호 무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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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기무쓸 내리받고 혈을 보마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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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으로 갈며 지인을 끌어 다가 구기 샘물을 입에 붓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 섬 한 번 죽였다 한 번 살렸다 난 이 지협으로 받은 것이 희화 같아서 그 벌레 지어다 구출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 가게 되고 다른 세계가 무너 지면 또 다른 세계로 옮겨 가고 옮겨 가고 하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진 뒤 뒤에는 또 돌고 돌아오게 되나 히다 북한 지역의 지분은 이루 하옵니다 또 다섯 가지 흩불로 느끼는 것이 있는 온모 가니라 이름 한명 그 다섯 가지란 첫째는 밤낮 서로 고초를 받는데 여러 급을 거듭한다 해도 잠시도 끝낼 사이가 없음으로 무간 지역이라 한명 둘째는 한 사람만 이라도 가득히 자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한 무로 무간 지옥 이라 하며 셋째는 형들을 다룬 지구의 새 박망이와 독수리 뱀 히리게 맷돌 토합 톨기 한 마에 걸러모 철망 철사 세나기 세마리 나의 생가죽 등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목에 부 구하며 구하며 수대면 쇠구설을 삼키고 목마르면 샘물 마시기를 해가 다하고 급이 다하여 한량 없나요 다수의 흐르더라도 고쳐가 한시라도 은혈 사이가 없음으로 무관이라 한면에 쬐는 남자나 혀자나 호랑캐나 늙은이나 흐린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하늘 귀신까지라도 체를 짓는 흡을 과보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관 이라 한멸 다섯째는 만약 이 지역에 떨어진다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급에 이러도록 하루날 하루밤 남사이에 맘 번 죽고 맘 번 살아나 그 사이에 한 생각 동안을 쉬고자 하여도 실수도 없군 오직 거기다 하여바라 흘러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끝이 잊지 않고 이어 지물은 무관 지옥이라 하오 희러 승 모여 무관 지옥에 대한 것을 대강 하라 말하자면 이와 가사오나 만약 차세 지옥의 형벌 하는 기구 등의 이름과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 흥 한 것 한 것 동안에도 다 말할 수 없나이다 마야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근심 깊은 얼굴로 앞장 정례 하고 물러갔다 이때 지장 보살마 사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전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신역을 입은 연고로 두루 백천만 억 세개의 힘을 놓두어서 일체 고통 받는 헛보 중생을 구원하나 이 나만양 흐레어 에 큰아 큰 자비의 힘이 아니라면 능히 이러한 변화를 하지 못하나 예다 세가 이제 또한 부처님의 부척을 입어 사와 하이힐다 비록 보살님께서 성부라여 오실때 간지 육도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케 하오리니 세전 세전 개선은 염려 하지 마오 서서 그때의 부처님께 없어 지장 보살에게 이러시길 일체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승식이 정한 바가 없어 악한 습관으로 흡을 짓고 착한 습관으로 괄을 지어서 혹은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여 경계에 따라 태연하게 되는 바 호뚤을 윤례하되 잠시 시일 사이가 없으며 그 안 사이가 티끌 수와 해같은 흙이 지나 도로악 미워 악하여 장애와 행란을 받는 것이 마침 고기가 건물 안에서 놀면서 귀엿 물에 흘러갔다가 벗어났다가 들어가고 하며 잠시 나 혼 들 알았다 다시 이 건물을 만나는 것과 같은 바 이러한 우리들을 내가 마땅히 근심하고 염려하여 하였더니 내가 이미에 붙어 세웠던 늘려가 또한 여러 건물도 크게 맹세한 발을 마치려 하여 이들 시업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오 하오리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서라 셀 염려하오 이즈 지정의 한보살 마 사례 서대 이름이 정자 제왕이라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사례여 여쭈옵대 세존이시여 치잔보살이 여러 급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떠한 훈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입은 나이가 세존께 없어서 갈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세존계옵소 정자 제왕 보살에게 이런 시대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고 생각하여 나는 마땅히 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려다 지나간 옛 과거 한량없는 나성기나 요타 불가설 그게 그 당시 부처님이 되셨으니 혼란히 힐체질성체여의 은공평장지면행조 선서 세간의 안무상사조의 정부천민사 그 부처님의 수명은 후광급이었다 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한피운 나라의 왕과 부시대여서 그 한계십선을 행하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희원하라의 백성들이 여러가지 학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두 왕의 희원하여 여러가지 방편을 베풀었는데 한왕의 입에서 원하기라 어서 불도를 이루어서 널리 이 중생들을 지도하여 남음이 없도록 하리라 하였고 한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마냥 먼저 이제 많은 중생들을 지도하여 안락해하고 포리를 얻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언제까지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리라 하였느니라 부처님께 없어 형자 제왕 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되 석히 성굴하기를 바른 한왕은 고아 길체 지승체혈에 희시며 제 많은 중생을 기리제도 하지 하니 하면 성굴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바른 한왕은 고아 치장 보살이니라 다시 과거 무량하성기 급해한 부처님이 계셔서니 이러미 청정연하목렬의 희시니 그와 부처님의 수명한 사시급이 오셨는데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에 한 나라에 계시여 전생의 복구로서 대도하였느니라 교화하시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관목이니라 그가 음식을 베풀어 공약을 올릴 때 나하니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관목이 대답하며 내가 어머니께 돌아가신 이 날에 북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원 나 저희 어머니가 어느 곳에 가서 나신 줄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나 하는 일을 가여히 여기시고 정에 들어 관찰하여 보니 관목의 어머니가 나쁜 갈래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보였다 나 하는 관목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 기실대 어떠한 업을 지어왔기에 지금 나쁜 갈래에서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나이까 악먹에 대답하기를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등을 먹기 좋아하시여 특히 자라 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붓고 지지고 하여 마음대로 먹은 나이다 아마 그 수가 천이나 만보다 배나 덜 될 것이옵니다 혼자 깨서는 가여히 여기시여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하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왕편을 지어서 광목에 비근하기를 그때는 지극한 정성으로 정정료나 몽그래라 생각하고 따라서 그 형상을 여성하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시여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조언과 보를 얻을 것이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그 닦이던 물건들을 팔아서 옆이 부처님 형상을 그려 모시고 이를 공량하고 공량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후러러보고 입에 들였더니 문떠 새벽여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눈빛에 찬란히 빛나는 것이 마침 수미상과 같았다 큰 광목은 노하시면서 광목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는 호되지 않아서 내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죽은 것을 얻길만 하면 고암화를 하게 되리라 하시었다 그대 집안에 한 종이 자식을 낳으니 삼일이 되기 이전에 개인의 말을 하며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복에게 이르되 생사의 엄면으로 과부를 스스로 받게 되나니 나는 바로 너희의 어머니니라 오랫도록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며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져서 나 이제 너의 복덕을 이뿜 마땅히 수행하여 지만 이렇게 하천한 사람이 되어 서며 또다시 단명하여 나의 십삼세가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여 나로 하여 그 미로 부터 벗어나게 하리요 하여 늘 광복이 마를라 하여 김희열이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죄를 하셔야 하나이다 어떠한 늪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지 나이 가 정의 정의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기를 사한 목숨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욕하고 한 가지 가지 제업으로 호를 받은 바맞냐 복된 힘으로 나를 고난에서 고철하지 않으면 이 흡 때문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네라 항목이 물어 말하되 지옥에서 받은 제보는 어떤 것이 어디가 대답하기를 그건 이루다 힘으로 말할 수도 없고 배천세 중에 다 말하여도 말할 수가 없다고 안 못 듣기를 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흑온 개를 향하여 살해 말하되 원하옵 건대 저의 어머니가 영원히 지옥의 갈래를 벗어나 십삼세를 마치고는 다시 무거운 죄와 학도에 걸림이 없도록 하옵소서 십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저를 보시여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세운 이 광대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시옵소서 마냐 저의 어머니가 사막도 아이와 전남 매니지 여행 가 정하니 여이와 서양 네 다 Do 국제 서양 정하 여행 십삼 지옥 트 일만 델 세 모든 지옥 섬막 우리 아이와 모든 최고 중생들을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어가기 축생의 몸을 여에게하고 이화같은 제보의 무리들이다 성불헌년 후에야 비로소 저는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성정현아 목렬의 말씀이 들려왔다의 광모가 내가 큰 사랑과 연민으로는 흥미착하게 어머니를 위하여 이화같은 그 안군을 세웠기에 내가 가난 저 왕르의 어머니가 13세를 마치면 이 엽보의 몸을 버리고 바람은 너로 태어나서 백세여의 술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보가 진한 뒤에는 부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흡을 짓네다가 불가를 희루고 널리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인가와 하늘을 제도하리라 부처님께 오서 청자 제왕 보살에게 이러시되 그때 하나하니 몸으로 광목을 제도하냐 오한 무진이니 보살이여 광목의 허무니는 고 해탈 보살이며 광목은 고치장 보살이니라 과거 구원급 중의 희가치장 민워 서스러니 항하의 모래와 같은 은을 바라곤을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의 세상 중에 만약 남자나 여인이서 선을 행하지 않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힘과를 믿지 않는 자 사흠하고 망을을 하는 자 향설과 악구를 하는 자 태성을 해방하는 자 이러한 모든 제업의 중생들은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만약 선지식을 만나서 그의 근유로 성과 인락을 한번 튕길 통합만이라도 치장 보살에게 기회한다면 이 모든 융생이 사막도 이 제보에서 해탈함을 얻어리니 만장 흥미지극한 마음으로 기회하여 공경하며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과 꽃과 의보가 가지가지 진보와 혹은 음식으로 받들어 홀리는 자는 미래 백천만화급 중에 항상 모든 하늘에서 뛰어난 낙을 받을 것이며 만약 하늘에서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호예라 백천급을 항상 제왕이 되어서 능히 숙명과 힘과 허이전누를 다 기억하게 되리라 정자 제왕 보살이여 이와 같이 치장 보살에게는 불가사의 안위대 실력이 선을 이 중생을 기록하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희경을 기록하여 선을 이 유포하도록 하여라 성자 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허나 없건대 엄혀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 천만억 보살 마사리 반드시 부처님의 신하여 여산을 위해 경을 펴서 저 현보제 중생을 이롭게 하나인다 정자 제왕 보살이 이렇게 성통께 사례기를 마치시고 합창공경하여 철하고 물러났느니라 그때 사방의 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창공경하며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치장 보살이 저 구원급이 그러한 큰 원을 세워 끝났다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호혜로 제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광대한 소원을 세워야 하나인가 원하오 군대 세종께 오서나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러시되 착하고 착한지라 내가 이제 너의 덜과 현재 미래의 하늘과 인간 중생들에게 열기의 액대게 하기 위하여 지장고사리 저 사바세계 현 부제에서 생사의 길에서 사비로 힐채여 이제 많은 융생들을 구원하여 해탈케 하는 방편을 쓰라리라 세존이시여 원큰대 줄그든 듣고자 한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러하시길 지장고사리 호랭급으로 붙어오면서 지금까지 이러더러 아직도 원을 마치지 못하고 이 세계의 제 많은 중생을 자비로 이해하여 하며 이래야 할 양 없는 많은 급증의 흡어이니 흰이 이어져서 끝이 제한음을 품으로 또 그도원을 세우게 되는 이라 이화같이 보살은 사바세계의 염뷰 제한해서 백천만의 방편으로 제도하나 사천왕이여 지장고사리 만약 삼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그 암흑은 재앙으로 담명하게 되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호덕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곤하고 고쳐받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삼목하는 자를 만나면 비뚤기와 호디후낭새의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진적간에 서로 희간질하며 다투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해방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고 이래 창이 생기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성내고 분해하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더럽고 추악하게 풍창 생기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 손이 뜻대로 되지 않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 생기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산양을 함불로 하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부모에게 태역하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의 졸지에 죽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산의 수풀과 나무에 풀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전후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바꿔 태어나서는 엇보를 맞는 가품을 당하는 헛보를 말해주고 만약 그 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권력간에 분산 이별하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삼보를 헐뜯고 피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귓 멀고 벙을이 되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법을 경시하고 교를 없인 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악도를 못 변하는 헛보를 말해주고 만약 절미의 상주 대중의 물건을 파하거나 함불로 쓰는 자를 만나면 엇보를 지옥에서 맴도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부백을 더럽히고 성녀를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축생을 모아 변하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흘러물이나 타는 불토끼나 낙같은 흉기로 상해하는 자를 만나면 유대하면서 서로 감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기유를 파하고 지를 품하는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의 몸을 받아주리고 배고픈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재물을 얽지 않고 서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히고 끊어지게 되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참한 힘이 높은 자를 만나면 사천하고 민천한 종이 되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한입으로 두말하는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많거나 하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소견이 삿된 자를 만나면 변두리에 태어날 엇보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엇보제의 중생님은 진한 낙섭의 결과로 받는 백층가지의 엇보를 이제 태강 말하여 그니와 이러한 엇보제의 중생들에게 헛보로 느끼는 차별인지라 지장보살의 백전방편으로 교화하금만 이 모든 중생이 먼저 받는지라 헛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컵을 지내되 벗어날 기약이 없으므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어서 이 모든 중생들의 또 다른 중생들을 미혹하게 하니 없도록 하리라 사천왕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창하고 물러갔느니라 그때 보현보살마사리 지장보살에게 말하기를 인자시여 양만태 천령할부와 미래현재여 모든 중생을 위하여서 사바세계연부제 최고 중생이 엇보로 받는 지옥의 이름과 헛보를 받는 일떨을 말하여서 미래세말세 중생으로 하여금기에 과보를 할게 하소서 지장보살에 대답하기를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신과 대사 보현보살의 힘을 이어받아 지옥 명호와 제옥으로 받는 갓보라 흘략히 말하겠나이다 인자시여 연보체의 동방에 산이 있으니 이름은 철이라고 하는데 캄캄하고 깊어서 해와 달의 빛이 없으며 그 깊은 지옥이 있으니 이름이 그 앙무관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대압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사각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비도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화전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협산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통창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철거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철 smok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철 concignon이며 온다 지옥이 있어 이름이 철희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철려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양궁이며 또 지옥이 이情况이며 여기에서 희름이 포조이며 더 지옥에 있어 희름이 유화이며 더 지옥에 있어 희름이 경설이며 더 지옥에 있어 희름이 자수이며 더 지옥에 있어 소각이며 더 지옥에 있어 희름이 타만이며 더 지옥에 있어 희름이 철환이며 더 지옥에 있어 희름이 잭노이며 더 지옥에 있어 희름이 철수이며 더 지옥에 있어 희름이 타지니라 하나이다 흰자시여 철이 이산 내는 희와 같은 지옥에 수요가 한도급도 없나 아이다 철수이며 더 지옥에 있어 희름이 다지니라 하나이다 흰자시여 철이 이산 내는 희와 같은 지옥에 수요가 한도급도 없나 아이다 철수이며 더 지옥에 수요가 한도급도 없나 아이다 이 빙에 또 지옥에 있어 희름이 지옥에 있어 희름이 지옥에 있어 еся주한 지옥 활설지옥 분여지옥 동세지옥 화산지옥 학구지옥 험화지옥 하우지옥 화산지옥 하석지요 화산지요 하량지요 허흥지요 구하지요 발폐지요 흠열지요 수수지요 소각지요 도자지요 하옥지요 초록지요 하량지요 등이 있나이다 이 지옥들 속에는 왕 각각 더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는 둘레 것도 있고 혹은 셋이나 넷인 것도 있으며 백이나 천인 것도 있으며 그것들의 희름도 각각 다른 아이에다 지장보사리도 보염보살에게 말하기를 인자시어 인원 모두 담년부지에서 악을 행한 중생의 업을 느낌으로 이루게 되는 것인데 어버이 힘이란 매워 커서 능히 수미산을 대적하고 그 안 바다보다 깊어서 능히 성도를 장애함으로 중생들을 설사 조금만한 학기라 하더라 제갑다 하여가 뼈에 하지 말아야 하며 죽은 후에는 뒤끌만한 것이라도 가보가 있어서 허버이와 자신같이 지극히 가깝다 하여도 그 길이 각각 달라 비록 서로 같이 만나더라도 대신 받은 수가 있어서 물어 내가 이게 부처님의 신력을 입어서 다음에 지옥에서 재고받는 일을 대략 말아 호린이 바라 근대인 자시어 잠깐이 말을 들어소서 구형보사리 말하기를 천은비로예부터 사막돌의 제보를 알고 있지만 인자는 말씀하소서 부세말법 시대에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인자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여하게 하고자 함이 나이다 시장보사리 말하기를 인자 시어의 지옥에서 재어부로의 판넌과 부는 이러하나이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혈을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의 죄인 신장을 빼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의 죄인은 몸을 끓는 가마불 속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겁게 달군 그리새 기둥을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맹렬한 불모트개가 쫓아다니며 어떤 지옥은 혼통 찬누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는 동호주밍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화살이 나르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을 지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지르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빼미가 모며 어떤 지옥은 무색의 계가 쫓으며 어떤 지옥은 무색나게의 끌리게 하나이다 흰자시여 이러한 넋보록마다 각각 그 천가지의 형벌하는 기구가 있는 그것은 모두 구례요 새요 도리요 불란 힘이 없으며 이내까지 훌거는 혈을 가지요 팽으로 느끼는 것이오 나만 약지요 이 고통 받는 일을 자세히 말한다면 한시오와 가운데서도 다시 백천가지의 고초가 있으니 더구나 많은 노기야 말하여 부활하겠 나의 까지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역을 받들고 인자의 무러심에 받들어 대략 말씀 드릴 것이다 이와 아까 싸우나 만약 자세히 설명하자면 급해 다하도록 하여도 마치지 못하겠나이다 그때의 세정계 오수는 온몸으로 태광명을 놓아 사백천의 항아 모래와 같은 모든 불세계를 그룹 비추시면서 큰 음성을 내시어 모덤 불세계의 일체 모덤 보살마하 삶의 철령 귀신과 사랑과 사람만인 우리들에게 늘리 이러시기를 들으라 내가 이제 시장 보살마 사례 시방 세계에서 가해 생각하고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의 이신력을 나투어 모든 지구 중생을 구호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찬탄함을 들으라 내가 멸도한 한 년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마 삶의 철령 귀신들도 늘 내 반편을 지어서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 적은 밀치골을 여이게 하고 열받낙을 느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회종의 한 보살에서 이름이 복왕이라 공경이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이자 세종계옵서는 시장 보살에게 불가서의 한 큰 위신여계의 성을 참탄하시오 세종계사는 미래세계의 말법시대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에게 인강과 천상의 희익을 주는 인가를 말씀하시여 모든 철령팔보와 미래의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을 말씀을 받들게 하옵소서 이때 세종계소 보강보살과 사부 대중들에게 이러시길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의 들을 위하여 지장보살 인강과 천상의 복덕으로 서 희익되게 하는 이를 간다니 말하리라 보강보살이 사대여 말섬하대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즐거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시길 미래의 세상에 만약 선 남자 선 여인이 서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름을 듣는 자와 혹은 합장하는 자 찬탄하는 자와 예배하는 자 생각하고 사모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삼십급의 죄를 초월하리라 보강보살이 만약 어떤 선 남자 선 여인이 혹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혹은 돌 나교 칠 금 헌동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초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백번 저와 삼시삼천에 나서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설령 천상에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 지라도 호의력 부강이 되어서 큰 이익을 허들 것이니라 만하겄던 여인은 여인의 몸을 싫어하며 정성을 다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이나 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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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세무쇌 등으로 만든 통상에 공양하되 날마다 열심히 하여 물론 함이 없이 항상 고 한 음식의 복 비단 당근 도원 보물 등으로 공양 한 여인은 한 번 여자의 몸을 배우다 다하고는 백천만 급에 다시 여인이 되는 세계엔 하지 않게 되니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느냐 다만 자비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받는 여자의 몸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의 힘을 입은 연유로 이 사람은 백천만 급에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부강 보살이여 만나 겉던 여인이사 추하고 병이 많은 것을 싫어하며 지장 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기를 한 시켓만 이라도 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 급 중에 밖의 몸의 모양새가 원만하며 공과 질병이 없는 것이며 이 해 추한 여인이 환장 효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 급을 항상 황혜나 왕비가 되거나 제상이나 병원 집안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어둠 모양새가 험한 하리라 이와 같이 지장 보살게 지극한 마음으로 후러러 예배하면 이 화 같은 복을 얻어리라 보강 보살이 염하냐 겉던 숫 남자의 선 여인 지장 보살의 형상 앞에서 모든 음악을 지으면 호래하며 호래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또 이를 남에게 끝나면 이러한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 서너 미래의 세상에 서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수호하여서 약한 일을 전혀 구이해도 들리지 않게 하나니 어찌 모든 행위에 직접 받을 일이 있겠느냐 또 호강 보살이 이래 세상에 많냐 학인이나 학신 학기 등 이에서 왔던 선남자 선녀 이니 시장 보살 형상에 기해하여 공경하며 공향하고 찬탄하며 후루루의 배험을 보고 혼망형 대게 껍질고 헐떡 나 덕인 아이에게 없다고 비방 하거나 혹은 이를 들어서 비웃거나 혹은 돌아서서 그러다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다 고 하거나 혹은 여러 사람들 같이 그러다 고 하거나 하는 덕맞냐 한 생각만 이라도 꾸질고 해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사람은 형급의 천부리 멸도 하신 뒤까지 또 해방한 집으로 사원 나비 지옥에 있으면서 매우 중한 세부를 받는 것이며 이에 급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기부를 받아서 또 천급을 지나고 또 다시 축생 보를 받아도 천급을 지나고서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게 되는데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아도 빈곤하고 하천하여 희목 후비등 육근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낙급이 그 몸에 맺혀서 또 또다시 압도에 떨어지게 되는 이라 그름으로 포강 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홍향 울리는 것을 비방하고 흘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건 늘 두구나 다른 나쁜 소견을 불법을 직접 해방하고 파괴 하미야 말에 무얼 하겠느냐 포강 보살이여 만향 미래의 세상에 어느 선 남자 선 여인이 오래 병상에 누워서 살려고 하여도 죽으려고 하여도 모두 마음대로 안되고 혹 꿈에는 하기나 또는 집안 신족과 흠악한 길을 헤매며 혹은 도깨비에 홀리고 귀신과 함께 놀고 하여 휴하 같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비가 깊어지며 점점 호미 여의 여저 잠자다가 더 괴로워 소리치며 처참하고 괴로워 하는 자는 이것은 모두 다 흡장으로 제업이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혹은 숙명을 벌이게 더렸고 혹은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되니 이것은 속된 남녀의 눈으로는 희희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한데 마땅히 모든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이 경을 높은 소리로 한 번 읽거나 혹은 그의 병자가 아끼는 것을 혹은 허의 법의 장은 사태기간 간해 이 걸 놓고서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허의들 한목에 등은 병자를 위하여 경정과 불상을 모신 앞에 이 모든 물건들을 홀리며 혹은 경이나 애불상 앞에 공량하며 혹은 불보살의 형상을 요성하며 혹은 탑이나 절을 만들며 혹은 등을 밝히며 혹은 상주 대중의 보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병자가 하라 듣도록 하라에 맞냐 병자의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승기후니에 다 한자라면 일일 일일 내지 일삼일 일삼일 사일에서 칠일에 일하라 다만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경을 읽을 지니라 이 사람의 목숨이 다한 년 후에 숙세의 허물과 이 무거운 지가 목 간에 떨어질 지라도 정헌이 해탈함을 얻다사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될 것이니 어찌 하물며 스스로의 경을 서거나 혹은 사람으로 하여 감석에 하거나 혹은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그렇게 하거나 한다면 그 공덕으로 반드시 컸익을 얻지 않으려 그러므로 포강고 사리여 만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 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이 경을 공경하는 자를 봐라 그때는 마땅히 백천방편으로 이들에게 권하여서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한다면 능히 현재와 미래에 백천만억의 불가사이 한 공득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또 포강 보살 만야 미래에 세상에 모든 중생들이 혹 꿈에 귀신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본대 혹은 슬퍼하고 혹은 울며 혹은 조심하고 혹은 단식하며 혹은 공포하는 모든 것이 나타나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과 그새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이나 안해들 안건 속이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 끝뒤에 구원에 절벽된 힘으로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음으로 불가 불숙세 골족에게 보호하여 반편을 지어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 고강보살이여 너는 그대의 신력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시켜서 모든 불보살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겸을 읽게 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되 세분이나 혹은 일곱 번을 일곱 그러한 악도의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고 목매 중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하늘이라 또 보강보사리의 만장 미래의 세상 가운데에 여러 하천한 물에 들이소 혹은 종이 되며 깨지는 모든 자유를 잃는 자들이 숙세의 흡보라는 것을 깨달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 보살의 형상을 후러러 예배 하면서 질일 동안 보살 명고를 염하여 한 번을 채울 것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의 보가 다한 후에는 천만생 동안 항상 종기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고강 보살 미래 새 연부 제 서 파라모 찰 제리 창자 그사 그 밖의 모든 사람들과 성을 달리 하는 종족의 새로 태어나는 남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7일 이내에 부사의 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이름을 만 번 생각하여 주면 이 어린 나이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비록 숙세의 허물이 서 제보가 있더라도 문 더 회탈을 얻게 되어 안락하게 잘 잘할 것이며 수명이 중장되며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더욱 더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네라 구강보사리아 미래세계의 용생님의 딸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그가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오니 대개 남부 염제의 중생으로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서는 것이 없음이 없고 제안임이 없는데 어찌 하물면 방자한 마음으로 삽 목숨을 죽이거나 해롭게 하며 호떡질 하고 사음을 하며 망언을 하는 백천가지의 세상이랴 만장능이 십제일에 불보살림과 모든 성년의 존상 앞에서 희경을 한번 읽으면 동서남부 백유순 내에서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음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흐린 나이가 현재 또는 미래 백천세계에 영원히 악도를 희시게 될 것이며 매달리 십제일에 는 이 희경을 한편씩 읽으며 현재 이에 집안의 모든 행략과 질병이 없고 이식이 풍족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 마땅히 알라 지장보살 은 니와 같은 말할 수 없는 백첩만 의 큰 미신력의 일 잊게 잊게 일이 있음을 알며 형부제 중생 오또가 이치장 보살 에게 큰 인연이 선임 어떤 중생들의 지장 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치장 보살의 향상을 보거나 또는 이경의 석자나 다섯자 혹은 한계송 한글기라도 듣는 자는 현재의 특별히 한락함을 헌는 것이며 이래세 백천만세 양동 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정기한 감문에 태어나게 되니 이래 그때의 복왕보사리 부처님께 지장보사를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보고 무릎을 굽고 합창하여 다시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전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사를 지닌 불가사의 한실력과 큰 소원 역을 아른지 호래이오나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알려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진짓 부처님께 여쭈은 나이다 세전이시여 이경의 이름을 무어라고 하오며 저희가 흩득해 펴야 하오리까 말씀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시길 보강보사리여 이경의 이름은 대체로 세가지니 하나는 지장보사리여 하나는 지장보사리여 하나는 지장보사리여 하나는 지장보사리여 하나는 지장보사리여 하나는 지장보사리여 이원에 의지하여 변하가도록 하여라 오강보사리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창공경에 대한 다음 물러갔다 그때의 치장보사마사리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되 세전이시여 제가 이 염부세의 중생을 보니 그들이 팔을 옮기고 생각하는 것이 제한 힘이 없나이다 혹 착하고 오른 이 느낌을 만나도 흔히 처음에 낸 마음이 없으지며 오강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생각에 점점 더 나쁜 것을 더하게 되니 이러한 사람들은 마침 무거운 돌을 신고 진흙구덩이를 바른 것과 같아서 자꾸 지치고 무거워져서 아리더더욱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아침을 대신 들어서 지거나 혹은 전부 다 대다주나니 이 선지식은 그 안이 없나다 formerlyшая 세전이 이제 mu engagement 생고로 다시 서로 부처겨 도와주며 quarterback 나엔 다리를 굳건하게 해주며 맨냐 형지의 타다를 쓴은 나쁜 일을 살펴서 두 번 다시 그른 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준이시여 학교의 힘 중생은 하찮은 것으로 붙으믄 더 한량 없는 곳까지 일어나니 모든 중생이 희와 같은 습승이 있음으로 임종시에 다 따라서는 남녀 근속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서 악기를 열어주며 오픈 개기를 달며 등을 켜며 오픈 경어를 고호해 불상 및 모든 성상에 공량하며 내 집을 보살과 벽지부를 혐하면서 그 명어를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그 본식에 밝히도록 하며 이 모든 중생의 지연박을 벌어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 군속들이 그를 위하여 짓는 남녀 공독으로 그가 지은 가지가지 죄가 모두 소멸되어야 할 것이 옵녀 맞냐 그가 죽은데 다시 사십 구애란에 능히 여러 가지 공독을 지어주며 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수승하고 묘한 악을 받을 것이며 현재 군속도 이익이 할 양 없는 것이니 이런 거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령탈부와 인간인간하니에 우리의 들을 배하여 서연부제 중생에게 권하되 힘종하는 날에 함과 산태인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현을 잊지 말며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하여 구하지 말라고 하나이다 햇냐 하오면 이 살생하는 일과 내지 귀신에 제사하는 일이 찌끌만큼 죽은 사람에게 희익됨이 없으며 재연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짓도록 하는 것이니 설산의 생이나 혹은 현재생의 성년의 운명을 얻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더라도 인정할 때의 권속들의 약한 일을 행하며 이 죽은 사람에게 재앙과 화가 되어서 이명을 마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일에 군별을 짓느라고의 좋은 곳에 태어나기가 늦어지건 늘 어찌하물면 힘종하나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 조그마한 성건도 없다면 그 스스로 지었느뵈여야여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이에 어찌 살았는지 군속들이 다시 유불두하게 하여여 같이 그것을 얻던 사람이 있어 먼 길을 오는데 먹을 것을 떨어진지 사흘째여 짊어진지만 백건이 넘건 넓은 더 기후 사람을 만나서 다시 더 작은 진보따리를 덜퍼받게 돼 항상으로 더더욱 곤란이 가중되는 것과 같나 이다 세전이시여 제가 보니 연부제 중생님 오던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내 착한 일을 한 들어간 물방울 아무리 한 지끌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모두 스스로 헌나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할 때 회중에 한 장자가 있으니 이름은 대변이라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무생을 얻어서 시방세계의 중생을 교화 제도하면서 장자의 몸을 놔두어 합창공경하며 지장보살에게 무란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사리아 이해 남념 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대서가 군속이 망인을 위하여 콩득을 닥대제를 베풀거나 하여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네 목숨 마친 사람이 큰 이익을 얻고 해탈을 하게 되나이까 지장보사리 말씀하여 대다와 시대 창자여 내가 지금 미래 현재일 제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역을 이어서 간단히 일을 서라노니 창자여 미래 현재 모든 중생들이 명을 마칠 때 다다라서 한 부처님의 이름이거나 한 불보살의 이름이거나 한 벽지 불의 이름을 멀깃가에 스치게만 되어도 죄가 있고 죄가 없어 멀물을 끝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되나니라 만약 어떤 선담자 선여인이 살아 있을 때에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많은 죄 많은 짓게 되며 명이 타한 후에 비록 대속은 속들이 이래 모든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칠 분 가운데에 일을 얻고 육분 공덕을 산 사람에게 희기되어 돌아갔느니 이런 연고로 현재 선 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며 그 공덕의 전부를 흐들 수 있으리라 죽음의 귀신이 기약 없이 다다르면 헛두움 속을 헤매는 신에 대해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사십구일 동안 어리에 석고 기먹으리에 같아가 모든 사직에게 석과를 변론하여 심사판정이 있은 뒤에야 의배여 하여 생을 받게 되나 헤아디지 못하나 사이의 근심과 고통이 천이여만인데 더구나 모든 낙도에 떨어짐이여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사십구일 안에 있을 때 생각생각에 모든 권력권 속이 폭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다가 이날 칠칠이에 지난 후에는 헛을 따라 불을 받게 되니 그가 맞냐 제 많은 중생이라면 저 암백세가 지나더라 해탈할 낙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허무간제로 큰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금만 급 돌아와여 영혼이의 고통이 끊일 생각은 나이다 또 장자여기와 같은 대역 중 중생은 혹섬을 마친 뒤에 권력권 속에 그를 위하여 제를 짓내어 그의 흡의 길을 도와주되 지식을 마치기 전에는 제를 지내는 동안에 살뜨물 한 불 잎사기 등을 한 불로 땅에 버리지 말며 어떤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먼저 먹지 말지 니 맞냐 이를 흙이여 먹거나 또는 깨끗하게 힘쓰지 않으면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힘을 얻지 못하리니 한 일 깨끗하게 힘써서 청정함을 갖추어 부처님 스님 내게 올리면 이에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공덕의 신분의 힐을 얻으리라 걸음으로 창자여라 군부제의 중생이 능히 그 부모나 권속을 위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른 이 정성껏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이 걸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실때에 토리 천궁에 있던 천마였나 요타 연부제의 귀신이다 한량없는 포리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전은 환기심으로 가르침을 받들고 해배하고 물러간 나니라 이때에 철이 산 한내 한량없는 기왕과 현나천자가 함께 토리 이천에 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모이니 이름바 악덕기왕 다 기왕 기왕 대쟁기왕 백호기왕 혀로이기왕 절로기왕 산란기왕 비신기왕 전광기왕 하마기왕 산란기왕 금수기왕 부석기왕 주모기왕 주아기왕 주복기왕 주식기왕 조산란기왕 주한기왕 주명기왕 유지엘 기왕 주헌기왕 산모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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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 몸모기왕 길리실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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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한타왕 안한타왕 등 길리실왕 길리실왕 이어 진 길리실왕 기왕 33 zam 남광의 더불어의 부처님의 신념과 시장고살마살아의 힘을 받들어다 함께 토리천에 이르러 한쪽에 서 있었다 그때의 엄나 천장과 꿇어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의 말씀들이게 세존이시여의 저희들은 지금 흑인 모임 모든 기왕들과 부처님의 신녁과 지장보살의 힘을 받들고 이 돌이천의 건물임에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좋은 희익을 얻기 때문이었는데 제가 이제 서건 의심이 되는 일이 있어가미 세종계 묻자오니 세종계서는 자비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러시 그때는 마음대로 무르라 너를 위하여 말하여 추리라 이때에 염라천자가 세종을 후르르 전하고 지장보사를 돌아보고는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종이시여 제가 지장보사를 생각한 건데 육가 중에 계시오면서 백천가집 한편으로 어제 고중생을 제도하심에 피곤함도 괴로움도 모르시오며 이해대에 보살게 쓰는 이와 같은 불가사이 한신통한 힘이 쌓은 모든 중생들은 제보해서 잠시 벗어났다 가도 호래치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 이다 세종이시여 이 지장보사를 힘이와 같은 불가사이 한 심력을 지니고 계시곤 날 어찌하여 중생들은 조원대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못하나에 가입하라 묵은 대세전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쓰라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현나천자에게 이르시길 남념 부재중생이 그 성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뜨리기 어렵고 걷기 어려운 것을 이 대보살이 백천급에 하나하나 구출하여서 그러한 중생들을 일제게 해탈하게 하였느니라 저 모든 죄인들이 큰 악도에 떨어진 자가지라도 보살이의 방편의 힘으로 그 근본 음련에서 구출하여 그들의 숙세에 일을 깨달게 하금마 본부재중생이 학습을 맺음 화가 중하여서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곤 하여서 이 보살은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내면서 지도하여야 히탈하게 되느니라 비유하금데요 어떤 사람이 그의 본집을 읽고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 도중에는 여러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릉이 독사 등이 많이 있어서 히힛은 사람이 험한 길에 들어 섬의 장관 사이에 이 모든 독한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만은 술법을 안고 여러 가지 산하온 도왕 및 야차의 독가지도 잘 풀 수 있는 선지식이니 서서히 험노에서 자꾸만 이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들을 만나 사자의 딱 한 사람아 어쩌자고 흐른 길로 들어왔는가 어떤 기비한 술법이라도 가지고 있어 모든 동물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사자의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문턱 험노에 들어선 것을 비로소 알고 호흡 물러나서 흑이에서 벗어났는데 희해선 지식이 그를 이끌어서 노 속의 여러 약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여 편안하게 한 년 후에 그에게 말하기를 닦은 사람아 이 다음부터는 저 길을 결코 가지 말라 그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또 목숨까지도 다치게 되는 이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헤어짐에 다 따라 선지식을 또 멀어 길을 마냥 보던 길 가는 사람을 보거든 침재나 또는 나니 그나 간네 또 남자 그나 여자 그나 간네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사나운 독한 것들이 많아서 목숨을 잃는다고 말하였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스스로 체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 것과 같느니라 이러한 각닥에 치창고 살안데 자비를 갖추고 최고 중생을 구출하여 천당이나 인간에 태어나게 하여서 훌륭한 낙을 받도록 해주며 모든 죄고 중생들이 없도 괴로움을 하락도 해서 벗어나 영원히 다시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한나니 이것은 저 길을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에 선지식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다시는 영원히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권한다면 자연히 이러 했나요 어리 서금으로 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만약 다시 두 번 그 길을 발견하면 아직도 미흡한 가운데 있는 그 시라 일찍이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깨달지 못하고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저의 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지장 보살이 한편의 힘으로 구해내어서 인간이나 천상에 태연하게 하나의 저들은 다시 돌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느니 그와 같지만 야급이 중하면 길이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할 때가 없느니라 그때 학도 기왕이 합창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의 애들은 여러 기왕들은 그 허수요가 활량음 나이다 연부지에 있으면서 혹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혹은 사람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 가치가 하느니 이것은 저의 들이엇 보입니다 제가 근속들로 하여간 들어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여 보니 약한 것이 많고 선한 것은 적습니다 사람들 가정이나 혹은 성업 체락장은 방사를 지나다가 혹 어떤 남자나 여인이 들은 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산보를 공량하는 일산 하나를 살든지 자그마한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불보살림을 존상 앞에 공량하거나 혹은 존중한 경전을 독송하거나 향을 사루어 부처님 법문을 한기 들이나 한개송이라도 공량하면 저희들 기왕이 사람에게 경례하되 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같이 하며 각각은 힘이 있고 도지를 맡은 모든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다시 후회하게 하여서 사나운 행행 사나운 병 뜻과 같이 하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게 사오니 더구나 더구나 그런 것이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 예가 부처님께서 기왕을 칭찬하시기를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 하다 너희들과 염나 천자가 터부러 이와 같이 는 이 선 남자 선 여인은 옹호하니 내 또한 풍망가 채석에게 일러서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에 말씀을 하실때 해종에 한 기왕이 있어서 이름이 주명인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라 세전이시여 저는 본래 험련이 염부제 사람들이 수명관장 하고 이사운데 저희들의 날때와 죽을때를 체가 모두 맡아서 하오며 저와 본래의 원에 있어서는 크게 중생을 이익 되게 하려는 것이오 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한 아이다 왠야 하오면 이 현부제 사람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남자이거나 간에 나기 전에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희에게 더하고 도지신도 한없이 기뻐 하면서 희귀와 어머니를 홍호하여 큰 날락을 늦게 하고 근속도 희롭게 한 나이다 희귀와 섬 철이 쓰는 또한 많은 군석들이 모여 술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 오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즐긴다면 보자가 함께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나이다 왜냐하면 나이를 낳을 때 무수한 낙한 귀신과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워 끝날 제가 미리 사택토지의 신들로 하여가 산모와 해기를 보호하여 편안하게 해주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락함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서 여러 터지 신들에게 보답하여야 하워 끝날 도리여 산목숨을 죽여서의 잔치를 베풀곤 하니 우리는 스스로 지암을 불러서 받는 일이라 산모와 해기가 함께 손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보제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그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은 모두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이다 그런데 더구나 스스로 성근을 닦는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떠하랴까 그러나 이 염부제에 서순을 행한 사람들도 인정할 때는 역시 백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모든 군 속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만기인을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긋날 어찌해 하물면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을 마리에 무얼 하와래까 세전이시여 희와 같은 연보제여 남자와 여자들을 인정할 때에는 신식이 혼민하여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며 눈 길어오는 나무와 같도 혹은 아듣는 것이 없는데 만약 거의 모든 군 속들이 마땅히 큰 공양을 베풀고 존중한 경을 읽으면 불보살의 명호를 염하며 이러한 좋은 인연이 능림한 인으로 하여간 모든 악도를 여에게 하고 모든 마군과 귀신들이 흩어져 사라지게 된 아이다 세전이시여 일체 중생이 인정할 때 안약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보살님의 명호만 들어도 혹은 태성경전의 한 기절 한 개성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희르간 사람들을 살펴 혼부간 지옥이 떨어질 살생의 죄만 하니라 소소한 낙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을 모두 다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면 기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잡이로 능히 큰 문을 세우고 생사계 중에서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이 나고 죽고 할 때 내가 결단코인 을력에서 물러서지 말고 모두 해탈게 하여서 한락함을 얻도록 하라 기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바라옵건대 세전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다 할 때까지 생각생각의 연부제의 중생들을 홍보하여 선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한락함을 얻도록 한녀 타만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을 때에 저의 말로 믿고 받아들이며 모두 해탈하여서 그 헌리에 걸렀는 것이 원이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직장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수명은 핫한데 기왕은 이미 과거 백천생 통안을 지나오면서 대기황이 되어서 나고 죽는 가운데서 중생을 홍보하고 있나니 이 대기황의 자비원력엔 가닥에 현재 대기황의 몸을 놔두어서도 실로는 귀신이 아니니라 앞으로 1770급을 지나서 수명지에 대해 기왕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그때 운명훈은 무상여래이고 그부의 희름은 날락이며 세계의 희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숙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나 그 비 대리라 직장보살림이셔 이 대기황이 희름이와 같이 불가사의 하면서 그가 체도하는 천상사람과 세간사람도 또 그 수가 한량없느니라 그때의 직장보살마와 살게서 부처님께 사되어 여쭙대 세전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생사중에서 큰 이액태도로 할까 하오니 원컨대 세전께서 허락하여 주어서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래게 이르시길 내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제고 흉도 중생을 체도하고자 하여 불가사의 한 일을 말하려한 지금이 바로 그때라 마땅히 속히 서라여러나는 고아 열반하리니 그대의 원은 일찍이 마치게 된다면 나도 또한 현재와 비태여일 제 중생에게 근심이 없으리라 시장보사리 부처님께 말씀 드리게랄 세전이시여 과거 무량하성 직업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시니 혼은 무변신 진열의 이신이랄 맞냐 그땐 남자나 여인 이 부처님 명어를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고아 사십극 동안에 생사계의 중재를 초월하고 늘 어찌 하물면 부처님의 형상 초성하고 탱화도 무시여 공양하고 찬탄함이야 그 사람이연는 혹은 무량무변하나이다 또 가그항하사급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혼하시니 고성여래의 신이라 맞냐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한번 손가락을 튕길 동안만이라도 발심하여 지휘하면 이 사람은 우상도에서 길이 태전체 아니 하렐라 또 저 과그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혼한 파두 마성여래 신이라 맞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에 부처님의 명호를 뜻되 길을 고치기만 하여도 이 사람이 마땅히 천분의 흉력을 하늘 중에 태어나 그늘 하물면 지극한 마음으로 현불 하여 현불을 모심이 오랜 가해 또 저 과거 말로는 흐루다 할 수 없는 급여 부처님 세상에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혼한 사자 후 열의 예신이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흘렴 하여 이 사람은 한량 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남 하중 수 길을 받나 하여 과거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신 이 명혼한 구려운 소원 불이신 이라 만약 어떤 남녀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절하거나 또 찬탄 하거나 하며 이 사람은 저 형급 천벌 해종에서 대폭황이 되어서 높은 수기를 받나 히다 또 과거의 부처님의 세상에 출연하신 이 명혼은 비밭이 불이신 이라 만약 흩든 남녀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며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나서 성묘한 낙을 받나 이다 과거 무량 무소 항하 사급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보상여래시더. 약었던 남자나 여인 희근하간에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올빼치 않아서 알아 한의 과보를 얻나 히타두고 그 무량하성지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가사당여래시더. 만약 어떤 남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천급의 생사계의 죄를 초월한 나인. 더 과거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대통상왕여래시리라마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나가사 부처님의 설법안심을 만나서 반드시 포리를 희루어리라. 더 과거의 청월불, 산낭불, 지성불, 명명왕불, 지성체불, 무상불, 요성불, 마늘불, 홀명불 등 이러한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이 계셨나에다. 세전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일체중생이 하늘사람 도는 사람이거나 혹은 남자나 여인이거나 가네. 단 한 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한량없는 한물면만은 부처님의 명호를 흠하는 것이 어디까. 나이의 중생들을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희익을 얻어 마침네나. 학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만 양 목숨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의 집안의 근속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염하여도 영을 마치는 사람은 노무가나의 대제를 제하고 나머지 헛보는 모두 다 소멸되어오며 홍보관의 대제가 비록 급중한 것이여서 급을 지나도록 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에 그를 위하여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른다면 이러한 용계가 점점 소멸되거늘 흐지하몰면 중생이 스스로 그러고 생각하미랴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량없는 포기은 나이다 그때의 지장보살마사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창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전이시여 제가 없더 중생을 보시 공덕을 해하려 복은 되어 가벼운 자도 있으며 호화중한 자도 있어서 어떠니는 일생동안 복을 누리는 히도 있고 십생동안 복을 누리는 히도 있고 백천생에 큰 복을 받는 히도 있으니 이런 어떤 한가닥이 옵니까 바라옵건대 세전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그때의 부처님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지금 네 도리의 천국의 일체 대중인 보인 네 보인에서 연보제에서 부시한 공덕을 가볍고 중한 것을 헤아려서 말하노니는 안마땅히 자세히 들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사리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 일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안년부제여라 구강이나 재상 또는 대신이나 큰 장자나 큰 찰첼리나 대파라문 등이 있어서 매우 빈곤한 자를 만나거나 곱초 떠는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소경 등 이러한 가지 가지 불구 자를 만나이 대구강 등이 대구강 등이 보시하고자 할 때만 양흥이 되자 시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니고 선순 흘리 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 이히 구강 등이 얻는 복리는 대항하사의 부처님께 보시한 공급과 같으니라 햇냐 하면 위는 없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무리 또는 흉한 불구 자에게 큰 자비심을 바란 영구라 이들이 얻는 복리는 백천생 동안 항상 질보가 부족할 것인데 어째 하물면 흔신 부족이 있겠느냐도 지장보사리의 만양미래세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절이나 혹은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벽지 불 등을 첨상을 보아서 스스로 공양과 포시를 하게 되면 이 구강 등은 상급 동안 체석천왕의 몸이 떼어서 성묘한 낙을 받을 것이며 만양릉리의 포시한 복리는 벗개의 해양하며 이에 대해 구강 등이 시껏 동안 항상 대범천왕의 대리라 또는 시장보사리의 만양미래세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묘와 경전이나 존상이 무너지고 파괴된 것을 만나 이를 보고 이 구강 등이 팔십마여 보수하되 호하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끝나면 백천인 등에게 보신 년을 맺어주며 이에 구강 등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년 성왕의 몸이 될 것이고 같이 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네 다시는 이 탑묘 앞에서 해양심을 내게 되면 이러한 구강이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불도를 이뤄니 과해보는 한량없고 가히 없나이다 어허 치장 보살이여 미래세의 모든 구강과 바라문 등이 모두 넓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안약한 생각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갖추고 허약 금시화고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하여 주면 이러한 복리는 가장 커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느니라 1배급 정에 항상 진건 천조가 될 것이며 2배급 동안에 항상 육력 천조가 될 것이며 등헌이 학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기로 괴로운 소리도 듣지 않을 것이며 필경에 부처를 이루어 레다 또 지장 보살이여 만장 이래세 듣는 구강 성적이나 범천이나 전윤왕의 화보를 받겠느냐 그러므로 지장보사리아 그대는 늘 내 중생들이구나여 마땅히 이렇게 배워도록 하라던 지장보사리아 미래세에 만나 선남자나 선여인이 불꽃 가운데서 틀끝만한 먼지만큼의 작은 성근을 심으라 하던바 폭리는 가해 비호할 수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아 미래세에 만나 선남자나 선여인이 부처님의 존상이나 보살 벽지부월 천윤성왕의 형상을 만나서 고시공양하면 한량없는 폭을 얻을 것이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묘한 낙을 받을 것이며 만약 흥희벗게 해양한다면 이 사람의 복리는 가해 비호할 수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아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대성경전을 만나서 호환기송이나 호환기절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서 찬탄공양하고 포시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한량없고 끝이 없는 그 복을 얻을 것이며 안향능이 벗게 해양한다면 그 복은 비호할 수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아 만장미래세에 선남자나 선여인이 탑이나 사원이나 대성경전을 만나서 새것이며 보쉬하고 공양하면 우르르 보고 예배하고 찬탄공양합장할 것이며 홀에 대어서 호환을 걸고 늦은 것이라면 보수하고 관리하되 호환홀로 마음을 내어서 하거나 호화 타인에게 건나여 모두 함께 마음을 내어서 하거나 한다면 희화같은 사람은 삼십세양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다른 은인 사람은 낭산전윤왕이 되어 선보 드릴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리라 또 지장보사리아 만장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 불법가원 대신 넘바 성근이 혹고시 공양하고 혹은 탑이나 사원을 보수하고 혹은 경전을 장성관래하되 한 틀끝한 문지한물에 물방울 많은 글씨들 물방울만한 글씨들 물방울만한 글씨들 회양하며 희의 공덕으로 백천생동안 상묘한 낙을 받게 되며 호간 탄만 자기 집안 근속에게만 회양하거나 자신의 희에게만 회양한다면 희화같은 과부는 고삼생동안만 학을 누리게 됐나니 있는 반대사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리라 지장보사리의 보시의 희형공덕은 그 이리 이화같느니라 그때의 견내지시니 후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네 세전이시야 제가 옛부터 한량없는 보살마하사를 우르르 베옵고 해 햇배하온바 모두 크게 불가사의 한신통과 지혜로서는 중생을 제또하시지만 이 지장보살마살은 모든 보살들보다도 소원이 매우 깊나이다 세전이시여 이 지장보살마살이 세전보캉장 제전보제의 간인년이 선이접문서 보연 관음미로 보살 또한 맥천으로 형상을 놔두어 저 육도의 중생을 지도하시되 오히려 끝이 사온다 시장보살 마살은 육도의 일체 중생을 교화하시니 서원을 세운 그 수는 초배 그 항하물에 와간 나이다 새존이시여 제가 생각하온다 미렘이 현재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정결한 땅에 흙돌틴 함으로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시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건 어느 금은 동철 등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형을 사르고 공양하며 후러러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에 사람은 사는 곳에서 곤 열가지 이익을 헛게 된다니 어떠한 것이 그 열가지인가 하오면 이러한 토지가 풍년이 들것이며 희능같이 길이 편안하오며 삼번 초상들의 죽은 근속이 참상해나며 살아있는 사람은 가족들의 수명이 널며 호는 구하는 바가 뜻대로 희루어지며 휴가물 풀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지른 헛대에 소모하는 일이 없으며 바른 나쁜 꿈이 없어지며 구는 출협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며 시번 송스러운 희년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전이시여 미래 세나 형세의 중생이 반장능이 거주하는 적당한 장소에 수이와 같은 공양을 올리며 또한 이와 같은 이익을 헛게 된다니 견내치시니 다시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니 세전이시여 미래 세중에 맞냐 흩든 쓴남자 쓴녀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희경장과 보살의 형상을 보고 이 사람이 다시 이 경을 독성하며 보살을 공양하면 제가 항상 밤낮으로 근본실력으로서 이 사람을 보호하여서 안물 부활 또는 도적이며 크고 작은 행행이며 나쁜 일들을 모두 다 소멸개하오리다 부처님께서 지신에게 이러하시길 견내요 너의 큰 실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노라 왜냐 하면 연부제의 도지가 모두 그대의 지킴을 힘입고 있어서 천목이나 모래와 돌뼈와 살대와 갈대국식과 살등 고백까지 땅으로 희나여 있는 것이며 힘 모두는 다 너의 힘을 잃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또 시장보살의 이익에 대하여 그렇게 잔단하니 그대의 공덕과 신통은 저 보통의 지신들보다 백천배나 대난이라 만양미대세 중에 선담자 선여인에 있어서 보살에게 공양하고 이 경을 독성하되 다만 시장보살 본능경에 의하면 단 한가지 일만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흔흔 마땅히 근본실력으로서 그를 옹호하여서 흔흔과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미리 귀에 들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 여든 어찌 하물며 그러하여금 받게 함이 있겠는가 다만 너 혼자만이 이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제석과 품천의 권속들이 다 이 사람을 옹호할 것이 이를 어찌하여 그러한 성년들을 홍보를 받는 것인가 이는다 이 지장보살의 형상에 해경하고 이 지장보살 본능경을 독성하기 때문이다 자연이 끝에는 모든 고행을 벗어나 열받낙을 느끼게 된 거라 그한 농호를 받는 것이니라 그때의 세종께여서 정수리 위로부터 백천만억의 그한 호거상과를 넣으시니 이른밤 백호상과MER 대 백호상과MER 수호상과rif游 대 수호상과 recoll 대수호상관님 오코상관님 대오화상관님 자호상관님 대차호상관님 청호상관님 대청호상관님 벽호상관님 대평호상관님 홍호에상관님 대홍호상관님 대놓고 상광이며 금호 상광이며 대금호 상광이며 경운호 상광이며 대경운호 상광이며 정윤호광이며 대천윤호광이며 불윤호광이며 대포륜호강이며 일륜호강이며 대일륜호강이며 월륜호강이며 대홀륜호강이며 흥전호강이며 대궁전호강이며 해운호강이며 대해운호강이며 세종께서는 이러한 호상광을 넣으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의 철룡팔부인비인 등에게 이뤄시대여래가 오늘 둘이 전공에서 십장보살이 저 인광과의 천상을 희택해 하는 일과 부사의 한 일과 성스러운 인연의 길을 초월한 일과 십지를 하던 일이며 끝내는 한족다락삼략삼돌이에서 불러서지 않는 일을 높이높이 찬탄하미니라 이 말씀은 아실때 회중의 한 부살마살에 계시니 명호가의 관세연 부살림이시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꿇어 앉아 합창하고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의 지장보살마살이 되자 비를 갖추시고 최고 중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천만억 세계에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시고 있는 바 그 공덕미에 불가사의 한 위실력을 전원님이 들은 나이다 세존께서는 시방의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희부어 동성으로 지장보사를 찬탄하시며 이러시길 바루과 그와 현재와 이래야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오히려 다 못한다 하시었고 또한 지난번에도 세존께서 뒤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마살이 갖춘 공덕 등에 대하여 높이 높이 찬탄을 아끼지 않으심을 보이셨나이다 세존이시여의 바라우큰대 현재와 미래일을 일체중생을 위하시여 지장보살에 부사의 한 일을 말씀하셔서 천령팔부들로 하여금 후르르 예배하고 복을 얻도록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의 관세여 안보살에게 이러시길 그때는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서 호하늘이나 호황용미나 남자그나 여자그나 신이그나 이리어나 내 지옥도 최고중생같이도 너의 이름을 듣거나 너의 상상을 보거나 너를 생각하고 따르는 자나 또한 너를 찬탄하는 이러한 여러 중생들은 모두 위없이 높은 도에서 반드시 물러서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묘락을 갖추어 누리며 인가가 장차 성숙함을 기다려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고 있는 바 그대가 이제 대자비로의 중생들과 천령팔부들을 가협이 여기고 온 회계에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 한이게 대한말을 듣고자 하니 그대는 마땅히 잘 들으라 내가 잊지 말하리라 관세여 암보살이 관세여 암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래와 현재의 모든 세계 가운데 천상인간이 천상복에 닿하여 다섯 가지 태세하는 모양을 나타내거나 혹은 낙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와 희와 같은 천이 너의 남녀가 그러한 광상을 나타내는 그설 보거든 오악 지장보살의 형상을 폐옵거나 호악 지장보살의 영호를 듣고 한 번 후르르 보고 한 번 절하면 이에 여러 천상인간은 천상복이 더하여 큰 쾌락을 받게 되어 길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하거든 어찌 하물면 지장보살 형상을 배웠거나 그 명호를 듣고 여러 가지 향이나 꽃이나 의복이나 음식이나 법이나 영락을 가져 호시하고 공양함이랴 이에 사람이 얻는 바의 공덕과 복리는 한량없고 가의 없느니라 간세엄 보살이엄 환약 현재 미래의 허임 어떤 세계 중에 육도 중생이 명을 마치메 이럴없을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서 한 소리라도 귓가에 지나가게 하여도 이 모든 동생이 길이 지리 사막도의 고초를 얽지 않으리니 어찌 하물면 목숨을 마칠 때에 품목은 속들이 희한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집과 제물 가보되오 지장보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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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을 조성하거나 지장보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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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을 조성하거나 택말을 그리게 하여 이 사람에게 일을 날래여서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며 그 사람이 읍보로 충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여도 이 공격을 받아서 병이나 수명이 더 길어진 나니 이 사람이 많냐 이 읍보로 명이 다하여 그동안의 모든 제 읍장으로 하당이 악도에 떨어질 지라도 이 공격에 의하여서 죽은 뒤에 모든 제 읍장이 다 소멸되고 곧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어 성요한 낙을 받으리라 간세 엄보살 엄보살 엄만 장미래 새해 어느 남자나 혜인이 호아 정복을 대나 호아 세 살 다섯 살 때와 열 살 이하에 부모를 잃거나 또는 형제 자매 와 이별 이 사람이 이미 장성하여서 그 부모와의 권속을 생각하되 어떤 악도에 떨어졌을까 또는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또는 하늘에 태어났는가 몰라 만약에 사람인 흥이 지장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내지 명호를 듣고 한번 보고 한번 절하거나 하루에서 칠일이 됐도록 하면 처음에 내 마음이 불러가지 않고 오명호를 부르고 형상을 보고 후르르 예배하며 공량한다면 이 사람군 속들은 그들이 지은 읍으로 악도에 떨어져서 마땅히 여러 급을 지낸다 할지라도 이 잔여나 형제 자매가 지장 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독으로 해탈을 얻어서 인간이 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묘한 낙을 얻을 것 이니라 그리고 만약 힘이 복된 힘이 있어서 인간이 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 성 요한 낙을 우리는 잘 하면 이에 공독으로 더욱 더 성스러운 인연이 더하고 활량없는 낙을 받는 것이니라 다 신은이 이십일 이십일 동안 일심으로 치장 보살의 형상에 후루루 절 하면서 그 명올을 염마여서 만분을 채우면 보살개성 후변신을 나타내어 이 사람에게 그 허근 속에 태어난 구슬 날리고 혹은 꿈의 보살이 대신 통역을 나타내어 서치니 이 사람을 그느리고 모든 세계에서 여러 근속들을 보여 줄 것이니라 그리고 또 매일 보살의 명올을 천번씩 염하고 천일에 이르 기대면 이 사람은 마땅히 정신토로 보살이 그가 있는 곳을 토지 신을 시켜 호의하며 현세의 의식이 풍족하고 흘러 질병이나 고통을 없이 하며 또한 행행되는 일이 그 문안에 더러워지 못하 그늘 어찌 허물며 그 사람의 몸에 미치겠느냐 이 사람은 끝내는 보살의 마정수기를 위를 얼떨드리라 한세의 보살이여 환장 미래세 예선 남자 선 여인의 선을 꼭 하나 큰 자기 힘을 내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위없이 더 높은 부디를 낳고자 하는 사람이나 삼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여른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해하되 혹은 향꽃의 복 포배나 음식 등으로 공량하고 후르르 예배한다면 이 선남자나 선녀인을 원하는 박수 기승시되어 영원히 장애가 없으리라 관세의 안보사리의 만장 미래세 선 남자 선 여인이 현재와 미래세에서 백천만억의 여러 가지 소원과 백천만억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고자 하거든 다만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귀해하고 후르르 예배하며 공량하고 찬탄하면 이화같은 소원이나 구하는 바가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며 지장보살이 대자비심으로 길이 나를 옹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니의 사람의 품속에서 지장보살의 마중수기를 고업받을 것이니라 전세염 호사리염 만장 미래세에서 남자 선 여인이 대승경전에 깊고 귀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부사이한 마음을 내어서 읽고 외우고자 하여 설사 밝은 서성을 만나서의 가르침을 일숙하게 받아도 금방 긁은 것을 금방 희져서 해와 달이 흘러도 능히 독성할 수 없는 것을 숙세의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이한 영고로 대승경전을 독성하는 성품이 없는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으며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정스럽게 그 사실을 살리며 다시 향한 꽃의 복음식 그 바퀴에 흐르가지와 구등으로 고살개에 콩량 홀리고 또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치자 지장보살 형상 앞에 하루낮 하루 밤을 지내고 뒤에 합창하고 마실 것을 청하고 나슴 흐리 이를 돌려서 남쪽으로 향하고 입을 댈 때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셔야 하느니라 마시고 나서는 호신채와 술과 사흥과 망허와의 모든 살생을 칠일 혹은 삼칠일을 상가하면 이 선남자 선녀인이 꿈 가운데 지장보살의 가위 없는 몸을 나타내시어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희망에 물을 부어주니 이 꿈을 깨면 곧 총명을 얻어서 경전을 일고 한 번 귓가에 지나가기만 하여도 기억하며 한 글귀 한계 속만 칠일이 희져버리지 않느니라 칠일이 희져버리지 않으니 칠일이 희져버리지 않으므로 칠일이 희져버리지 않으므로 혹은 질병이 많거나 혹은 흉하고 애쇄함이 많아서 집안이 불안하며 그 안 속에 흩어지며 호황 묻은 행사가 많아서 몸을 괴롭게 하고 잠자는 꿈 사이에 많은 혼람이 있거든 희와 같은 사람은 지장고살의 이름을 듣고 지장고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여서 음학의 일을 한 번을 채우게 되면 이 모든 여의에 취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서 이 의식도 풍족해지고에 따라서 잠자리는 꿈속에서 한락함을 얻는 이라의 관세의 안보사리의 만장 비례세에서 남선녀가 있어서 혹은 생계로 인하거나 혹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호황나고 죽음으로 인하거나 호화 급한 일로 인하여서 산숲 속에 들어가거나 물과 바다와 같은 큰 불을 건너며 험한 길을 지날 때 이 사람이 먼저 마땅히 지장고살의 명호를 만 번 현나면 그가 지나는 곳의 토지 귀신이 위호하여 간하문문하에 앉거나 누울 때에 영원히 안락하게 되고 또한 호랑이의 늑대 사자와 그 밖의 모든 독해를 만나더라도 그가 능히 해를 입지 않느니라 관세의 안보사리 이 지장보살은 현부제에 큰 인년이 서만장 모든 중생에게 이 보살의 대한보가 들었니 끙은 이를 말하자면 백천급동안을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관세의 안보사리여 그대는 실력으로서 이 경을 유포하여서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간 백천급도로 길이 안락을 받도록 하라 이때에 세종계속의 송으로 이스라엄 말씀하시되 내가 이제 지장보살 위신역을 보니 강아사 그스라여도 다 말할 수 없느니 보고 듣고 훌어라 헤베하기 흘렴중의 인간천상에서 구하기 한량 없어라 남자 그나 여자 그나 용신이 그나 포기 다해 악도에 떨어질지라도 진심으로 지장보살게 기회하면 수명 늘고 모든 재상 소멸되리라 어떤 사람 흐려서 부모일거나 형제 자매 여러 군속 흩어져도 자란 뒤에 그네들 혼신이 어디서 헤매는지 몰라도 그의 지장보살 형상을 조성하고 그녀서 한시도 쉬지 않고 우러러 절하면서 이십일일 동안 그 명호를 알려마면 지장보살 끝없는 그 몸 나타내시네 그의 군속 있는 곳을 낱낱이에 보이시며 악도 중에 있더라도 모두 다 구해내네 만양능이 천막은 물러서서 안으며 안마땅히 마정수계를 받게 되리라 위험는 보리를 닦으려 하고 삼계여 모든 괴로움들 치려 하여 마땅히 대비심을 내어서 지장보살 그룹한 형상에 예배한다면 모든 소원석 기승체되고 가로막는 모든 읍장 사라지리라 모든 중생 피안으로 인도하려는 부사의 안 그룹한 원세와 끝만 읽고 읽고 읽어도 지난 동안 지은 읍장 방에 되어 읽어도 기억하니 어려워라 높고 높은 대성경전 기억할 수 없어도 창과 꽃옷과 음식 모든 창구를 보살게 공량하며 깨끗한 물 한 그릇 보살님께 올려서 하루 낮 하루 밤이 지난 뒤에 마실 때 오신 채와 술과 고기 먹지 않고 사흥과 망허와 살생을 하지 말며 이십일일간 보살 명호 지성으로 혐하면 꿈속에 만나보고 깨어서는 총명가들이 이 경전 일론 소리 귓가에만 지나가도 천만생을 두고 두고 흐름이 없으니 이 모든 것 지장 보살 무사히 안힘 지혜와 총명을 내려줍니다 가난하고 병많은 융생지반이 몰락하고 모든 건소 흩어져서 잠을 자면 꿈자리 불안하고 구하는 것 같게 안 되어도 지심으로 지장 보살 우러러 절하며 모든 나쁜 일 다 없어지고 꿈속에서도 모든 안락을 얻게 되며 희식 풍조롭고 착한 신들 옹호하네 어쩌다가 흠한 산과 바다 지날 때에 악독한 금소와 나쁜 사람들 악신들과 학기들과 그 밖의 사나움 바람문과 고통 고난이 있다 해도 그룹한 지장 보살 형상 앞에 일심으로 예배하고 지승으로 공양하면 어떤 산이나 바다에도 모든 재는 영웅 위에 사라지리라 정세엄 보살이여 지심으로 들으라 지장 보살의 미신녀 끝이 없는 불가사의 백천만급에도 다 말할 수 없나니 그대는 지장 보살이 같은 공덕 널리 할리여라 누구든지 지장 보살의 명오혹 뜯거나 그룹한 형상을 우르러 절하면 장과 고와 독과 음식 공양 홀리면 백천생의 성조 한 봉당 누리리라 이 공덕을 벗개에 회양한면 건네는 부처이로 생사를 건너 가리 관세여 안보사리야 이를 마땅히 알라항하사의 모든 국토에 늘리 알려줄지이다 그대의 세종께서 금빛 팔을 드시어이 지장 보살 마살의 희마를 허루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지장 보살이여이 그대의 실력이 불가사이하도다 그대의 자비가 불가사이하도다 그대의 지혜가 불가사이하도다 그대의 변제가 불가사이하도다 바로 시방무던 부처가 그대의 시방무던 부처가 그대의 불가사이하니 공덕을 찬탄하기를 천만검 동안 하여도다 다 한 말 할 수 없으리라 지장 보살이여 사리아 내가 오늘 니의 토리천공 가운데 백천만억의 희로 말할 수 없는 모든 불보살미의 천령팔부금 부인 가운데서 다시 붙여가느니 그대는 모든 중생들의 삶계를 하오지 못하고 불타는 지의 가운데서 있는 자를 하루나 다루파미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할지니 안 물면 다시 온무가 아니라 야비 지옥에 떨어져 문턱천만억급을 지나도 너울 귀하게 없게 할까 보냐 나 직장부사리아의 남년부지 중생들은 뜻과 성품이 정한 바가 없어서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아서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도 곧 사라지면 만약 악한 년을 만나면 생각 생각하기들어 떠나니 이런 가닥에 내가 이 몸으로 백천억을 나누어서 교화하고 제도하되 그들의 경기와 성품에 따라서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시장부사리아 내가 희직한 저리의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에게 촉한 은혜의 만장 길의 새해 하늘과 인간의 선남자나 선녀인이 있어서 불러 가운데에 자그마한 성근이라도 심게 그것이 한 티끌티끌한 호래할 한물방울 안하더라도 너는 마땅히 도력으로 하소이 사람을 옹호하여서 점점 더 높이 위험한 돌을 닦도록 하여 물러 섬이 엎드러 가라 시장부사리아 만약 미래 새해 하늘이나 인간의 흙을 따라 볼을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너는 그가 떨어진 곳에 나하가고 혹은 지옥문에 이르러서 이에 모든 중생들이 만약 한 부처님 한 보살의 명호나 대성경전의 한 기절 한 개성만이라도 외운다면 너는 네 모든 중생들은 실력과 이방편으로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무변신을 나타내어서 지옥을 부수고 한 흘에 태어나도록 하여 성묘한 낙을 받도록 하라 세종께서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시길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이 이제 그대에게 부촉하느니 그대는 큰 심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악도에 떨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부살마살이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말씀들의 길을 세종이시여 원컨대의 세종께서는 음료하지 마시옵소서 만약 미래세에 선 남자와 선 여인이 불법 중에서 한 생각 공격심만 내어도 제가 이제 백천방편으로 이 사람을 지도하여 성사 중에서 속히 해탈을 얻게 하오리니 함물면 어찌 호러가지 착한 일을 듣고 생각 생각에 수행 아메올레가에 사람은 자연이 위협나 큰 도에서 길이 퇴전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 말씀을 하실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허공장보살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세종이시여 세종이시여 제가 이제의 토리천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위신에게 불가사의 함을 찬탄하심을 잘 들은 나에다 한양미래세에 선남자나 선여인과 내지는 모든 하늘과 용들이 사이에 경정과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혹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후러러 예배한다면 몇가지의 풍리일을 얻게 되나이까 세종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일체중생들을 위하여 갈략기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허공장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풍결하여 말하리라 한양미래세에 어느 선남자 선여인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의 경을 듣거나 내지 독송하면 야한꽃 음식의 복고배 등으로의 부시 공양하고 찬탄하여 우러러 예배하면 마땅히 스물여덟 가지 공덕을 얻으리라 천상과 용이 항상 지켜주며 선안과 간팔로 더하며 성민이 높은 인을 더하며 우리 도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의식이 풍족하며 질병이 이르지 못함이며 물풀의 재앙을 여읽으시며 도적의 행란이 없음이며 남들이 보고 존경함이며 신과 귀가 도와줌이며 여자는 남자 몸으로 바뀜이며 여자라면 임금이나 대신의 신의 달이 되미며 상호가 아름다움이며 천상에 많이 태어남이며 혹 제왕으로 태어남이며 수명의 지혜를 허듬이며 구하는 바가 뜻대로 희루어짐 이며 권속이 기뻐하고 즐거워 함이며 모든 행략이 소멸 함이며 업도가 영원히 소멸 함이며 가는 곳마다 통달 함이며 밤에는 꿈이 편안 함이며 먼저 돌아가신 부모 권속등이 고를 여임이며 숙세의 복을 받아 태어남이며 모든 성년을 창탄 함이며 총명하여 금기간 수승 함이며 자비심이 넉넉 함이며 끝내는 부처를 이루 미네랑 흑공장 보살이 만약 현재와 미래의 하늘 요원 귀신다 지장 지장 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 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거나 혹은 지장 보살의 본은 은에 대한 일을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지장 지장 보살의 지장 보살의 지장 안음이요 혼은 보는 예기 더욱 중장 태미여 육은 숙명을 통함이여 십은 끝내는 부처를 이루 믿어라 그때의 시방 여러 곳에서 오신 말로는 희루 말할 수 없는 보듬 부처님과 대보살과 천룡팔부들이 서가무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 한 그 미신력 높이 높이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이 없었던 일임을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에 할 양 없는 향과 꽃 하늘꽃과 봄이 구슬비를 내리시어서 가무니 부처님과 지장보살과 공양하기를 마치고 나서이 모임의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다시 우러러 예경하고 그땐 시방의 한량 없는 세계에서 말로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 모든 부처님과 검보살 마사리 보도다 법회에 모여 오셔서 찬탄하셨다 석가무니 부처님은 능히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 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다투사 억세고 거칠은 중생을 초복하여 호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고 각기 시절을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난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이 우섬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광명하에 구름을 놓으시니 이름바 대움만 광명은 대차비 광명은 대치해 광명은 대반냐 광명은 대산매 광명은 대길상 광명은 대복덕 광명은 대공덕 광명은 대기어의 광명은 대참탄 광명은 정문이었다 이러한 말할 수도 없는 광명은 구름을 놓으시고는 더 여러가지 미묘한 음성을 해리시니 이름바 보시 바라밀음 지혜 바라밀음 인혁 바라밀음 정김바라밀음 선정 바라밀음 지혜 바라밀음 자비바라밀음 해탈은 무르름 지혜 엄대에 지혜 엄대에 사자후엄대에 사자후엄무레엄대 우레엄미였다 이러한 말할 수도 없는 남성을 내시니 산바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무량 억수의 철령 귀신들도 도리천궁으로 모여 들었다 이를 대면 사천왕천 도리천 수연마천도 솔다천 하천 화랑천 타와자 친붐중천 법보천 범융천 소광천 무량광천 항암천 소정 천무량 연천변정 천복생 천복예천 강과천음식 천무량음식 천무식 과실천무상천 우변천무열열천 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마예수라천네지 비상비상 저의 저의 홍과 탄을 무리며 형을 무리며 기신무리의 법회에 모여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혜신강신하신수신산신지신재체신엔 묘가신주신야신공신천신 음식신촌목신담위의 신들도 모두 호폐에 모여 들었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건 기왕들의 희름방몽 기왕 담멸기왕 럼증기왕 럼테란기왕 행변기왕 섬동기왕 자심기왕 독립기왕 개경기왕 같은 히른 기왕들도 모두 다 호폐에 모여 들었다 그대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이보 방자 보살 마살에게 말씀하시기라 제가 여기에 모임 어떤 부처님과 보살들과 하늘용 귀신들을 보느냐 지금이 세계와 타방세계미디아 국토와 타방국토에서 지금 돌이천에 모여 들으이 부패에 잠석한 자의 수요를 헷갈리겠느냐 불소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제 실력으로는 설사천급동안을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흔히 그 수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시기라 내가 불안으로 볼지라도 호예력의 수요를 알지 못하겠나 니들은 모두 다 직장보살이 호랭급을 지내오면서 힘이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하거나 미래에 제도할 것이며 이미 성취하였거나 지금도 성취시키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것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서 무해지를 허터사오메 저는 부처님은 말소음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진 일소의 사온이 소가인 성문이나 하늘 용돈 부팔부 신종과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성실한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의 호흡을 품할 것이옵니다 설사 받아들였다가 또다시 비방하는 일을 면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사르의 말씀을 줍니다 자세히 하여 주옵소서 지장보살은 과거에 어떠한 행을 행하였고 어떠한 원을 세웠기에는 이처럼 부사의 한생을 성취하여 사온다 멀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러시길 비효하건대 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촌목 총림과 벼삼갈대와 삼성미진의 그와 각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 수만큼의 행하사가 있다고 하고 그 많은 항하의 모든 물이 수만큼 세 개가 있으며 그 수 한 세 개 하나의 한 번지를 한 급으로 아치고 그 모든 급동안에 사인 먼지수를 다시 급으로 치더라다 지장보살이 신재하의 과일을 중독한 이대의 통안을 위해 했던 피오보다도 천배나 많으니라 그러니 허물면서 문이나 벽지부리 지휘에 있었들 동안이랴 군수사리야 이 보살의 신념과 서헌은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는 히라만냥 길의 세 개의 선남자 선녀인이 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혹은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흘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든 그나 형상의 치를 흘리거나 하나하며 이 사람은 마땅히 백분을 삼십삼천에 태어나 영영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이라 군수사리야 이지장 보살 마살은 처음은 남은 과거 이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그 앞전에 큰 장자의 아들 이었느니라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사자 분시엔 구정만 행여래라 하셨으니 그때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창음하심을 보고 부처님 백분계 아래 길을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행원을 지어서 없기에 이러한 상호를 헛으셨나이 가 이에 사자 분신 구정만 행여래 깨서 창자의 아들에게 이러한 시대의 이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제도해서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제가 미래에 세간다 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그동안 이에 최고를 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반편을 베풀어서 모두 해탈시킨 년 후에 야재 자신이 비로소 풀도를 이루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 억나요 타이로 말할 수 없는 급동안을 아직도 보살로 잇느니라 또 과거 불가사 이하성비가 전에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어 호롤 각하 정자 제왕 열해라 하셨느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사백천만 억아성 지급 이셨느니라 그 부처님의 상법 동안의 한바람은 다리에 사서니 그는 숙세에서 깊고도 두터운 복을 심어여라 사람들로부터 헌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가거나 있거나 안거나 눕거나 간이 모든 하늘이 그를 홍호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삭된 것을 믿고 항상 산부를 엄숙히 여겨 선부로 그 딸은 여러 가지 왕편을 베풀어서 그의 어머니에게 권유하여 다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이에 목숨을 마치고 그의 헌신은 북한 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람 문어에 다른 그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 계실대 인과를 믿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헛을 따라서 반드시 악도에 떨어졌을 그 서로 알고 집을 팔아서 널리 좋은 향과 그 밖의 모든 공양을 홀린 물건을 구하여 가지고 그 전 부처님의 닭과 절에 크게 공양을 홀렸느니라 그때 바람 문어에 따른 각광정자 지왕 유리의 형상을 한절 하니 모셔성 그 그림의 위영이 장음하고 두루 원망 부족함을 보고 그때 바람 문어에 따른 더욱 후루루의 배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혼자 생각할 하니 부처님의 명원은 되가 기시라 홍 같이 예를 갖추 셨사니 만약에 세상에 계실대라면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께 와서 물어 하면 반드시 나의 어머니가 신 곳을 알려주실 다 되고 굴면서 오랫 도로 부처님을 훌어러보고 기도하였더니 그때에 온현이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려오되 우는 자야 승녀야 너무나도 설크하지 말라네 이제 내 어머니가 강구설 알려주리라 찬송 1장 찬송 1장 찬송 1장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에 달한 간격하여 몸부림쳐서 팔다리가 승안데없이 다쳐 쓰러지자 좌우에서 부축하여 돌보아 한참 뒤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공정을 향하여 여쭈어 말하되 부처님이시여 바라오 건데 힘자하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여 저하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늘 길이 없어서 곧 죽을 것만 갔나이다 그때 각 환경자 제왕여래께서 성녀에게 이루시게 내가 공양올리기를 마치 그던 곳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한절로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곧 네 어머니의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위에 바라문에 따른 곳 부처님께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대한 생각으로 단정히 앉아서 각 환경자 제왕여래를 생각하였다 그대로 하룻날과 하룻밤이 지나자 훈련이 자기 자신이 한 바닷가에서 화있음을 알았는데 그 물음 펄펄 끌고 호르며 혈어 사나운 짐성들이 많고 도모두가 무미새로 태어서며 바다 위를 동서로 날아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이었으며 그 속에 남자여자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속에 빠졌다 솟아났다 하는 것을 사나운 짐성들이 다투어 잡아서 떳떠먹는 것이었다 또 보니 아차들이 했는데 그 형상은 가지가지였어 혹은 손이 여럿이고 눈이 여럿이고 다리도 허리도 여럿이며 그 금리가 입 밖으로 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구리 같은 것들이 모든 지인들을 몰아다가 사나운 짐성들 가까이로 몰아주며 오 스스로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 대로 서로 흘퍼묶어놓는 형상이 천만 가지인지라 차마 오랫동안 볼 수가 없었다 그때의 바라문화에 따른 염불하는 힘으로 자연히 두려움이 없었느니라 그 귀하에 한 기왕이 있었는데 흰은 무독이라 머리를 조아리고 성녀를 경건히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보살은 어떠한 민연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라문화에 다리에 기왕에게 묻기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독이 대답하되 여기 있는 대천리산 서쪽에 있는 첫째 그벌 바다입니다 내가 들으니 천리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옵니까 무독이 대답하되 참으로 지옥이 있나이다 성녀가 묻되 나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무독이 대답하되 그것은 부처님의 휴신력이 아니면 흡력이 아니면 도저히 이럴지 못합니다 성녀가 더 묻되 이 물은 어떤 년여로 저렇게 걸고 호르며 저 많고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지 저 많은 사나운 짐성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독이 대답하되 이곳은 연보제에서 악한 짓을 한 중생의 사십구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하여 공덕을 지어 호난에서 건져 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 있을 때에도 착한 인연을 지엄바가 없으면 부득이 본업의 지연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그때의 자연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되는데 이 바다 동쪽으로 십만 유순을 지나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여기의 배가 되며 그 허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 위의 고통은 다시 거기의 배가 되나이다 이들은 삼모보라 지연바 스스로 받는 바입니다 허벌바다라 하면 그곳이 바로 혁입니다 성녀가 또 뿌덕기왕에게 묻대 지옥이 어디에 있나 이까 무덕이 대답하대 저 세 바다 속에 대지옥이며 그 지옥의 수가 백천리로 돼 각각 차별이 있으나 큰 것이 열 혀들이고 다음 것이 오백이 있으며 또 그 다음 것은 처음 백이 있는 바 그 지똥한 고초는 희루할 양이 없습니다 성녀가 무덕기왕에게도 묻대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나이까 기왕이 묻대 보살리마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떠한 일을 하셨나이까 성녀가 대답하대 저의 어머니는 소견이 삿대여서 삼보를 비방하여 흘뜯었고 서로 잠깐 믿다가도 또 금방 공경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다시 태어난 곳을 알 수가 있겠나이까 무덕이 묻대 보살의 어머니는 성시가 무엇이나이까 성녀가 대답하대 저의 부모는 모두 바라문의 전속으로 아버지여의 이름은 시라 성견이여 어머니여의 이름은 열제리의 힘니당 무덕이 합창하여 그 머리를 조아리고 보살에게 말씀하여 헝큰 대성자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시여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오소서 제 흰이었던 열제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지금 삼일이 되어섭니다 조순환자 조순환자 시기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풍량을 베풀어 복을 닦아 각 항정자 제왕여대의 탑사에 보시를 한 명고로 보살의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희날린 묵한 지옥에 있던 지인은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난 악을 우리에게 태어섭니다 하고 기왕이 말을 마치고 합창하며 물러가는 이라의 파란문의 다른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 일을 깨달고 는 각 항정자 제왕여대의 다 선상 앞에서 큰 소원을 세우기를 봐라 오건대 저는 미래 급이 다 하도록 최고가 있는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늘리 방편을 베풀어서 해탈하도록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소 사례보살 내게 이러시길 그때 기왕인 무덕은 지금 세수 보살이와 그때의 파란문 달은 지금의 지장 보살이라 비룡은 겉으로 앞이고 일을 다 하셨느니 이라 천량없는 나성기 세계에 있는 모든 지옥에 몸을 놔두셨던 치장보살의 분신이 모두 도디 천공으로 모여서며 또한 여대의 신통력으로 각방편에서 해탈을 놓고 법도에서 나온 천만억 나여 다수의 무리들이 함께 항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이들은 모두가 치장보살의 교화로 인하여 영원토록 한욕 따라 삼야삼보리에서 불러서지 아니하는 이들이며 이들은 머나먼 급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 물결에 빠져 욕들을 실세없이 쫓아다니며 가정고초를 잠시도 실슴없이 받다가 치장보살의 관계한 자비와 깊은 소원의 힘 때문에 각기 교과를 획득하고 힘이 도디 천공의 이름의 마음이 아주 기뻐서 여래를 훌어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큰 피파를 펼시하여 백천만억의 가이에 생각할 수 없고 논달 수 없고 개하릴 수 없고 말로는 희로할 수 없남 후량아성의 세계의 모든 화신 지장보살 하하살의 희마를 어루만지시면서 이러시기를 내가 오타각세에서 희화같이 역세고 그치 이런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들의 마음을 초복시켜 삿댕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으나 그 중 열 가운데 하나 둘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있어 물어 내가 또한 백천만억으로의 분신을 나타내여 널리 방편을 베푸고 이 흥미가 수상한 자는 법을 들으며 곰이 꼬받으며 혹 좋은 과보가 있는 자는 부지런히 건너며 성취되며 혹 흐득고 둔한 니는 호래의 토료 교화를 그치며 비로소 돌아오는 자도 있으며 혹은 헛비 중하여 후르르 공경하는 마음을 해지 않는 자도 흰 나니라 히르트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별이 있으며 분신을 나타내 제도하여 해탈시키되 혹은 남자의 몸을 놔두고 혹은 여자의 몸을 놔두며 혹은 하늘과 용의 몸을 놔두고 혹은 귀신의 몸을 놔두며 혹은 산수없네에 강보와 세무무를 나타내여서 사람에게 이롭게 하면서 모두 지도해탈 한계하며 혹은 제석의 몸을 혹은 부망의 몸을 혹은 전후랑의 몸을 혹은 그사의 몸을 혹은 구강의 몸을 혹은 재상의 몸을 혹은 관속의 몸을 혹은 비고 비군이 오바세 오바니의 몸 내지는 성문나한 벽지 불보살의 몸을 나타내시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비단 부처님의 몸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여러분 두 곡은 교화여 희와 같은 교화 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칠은 최고 중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아직 초복받지 못한 자가 있어서 법을 따라 과보를 받게 되어 만야각도에 떨어져서 그 안개로 흠물 받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둘이 천공에서 은근히 우측한 것을 생각하와 석바세계에 미루어 불의에 출세하실 때까지 중생으로 하여 금영영 모든 고통을 여의여 해탈케 하여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라 그때 모든 세계에 나타나셨던 지장보살의 운신이 다시 한몸으로 되어 형상을 이루어 희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지장보아보는 이래로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가에 생각할 수 없는 실력을 얻고 갖추어 사원하 저는 저의 군신으로 하여간 백천만의 항하사의 모래와 같은 세계에 두루하여서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그나 얻고 한 화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조하여서 삼복에 기해하게 하며 영영 생사를 여의고 열받나게 이렇도록 하대다 맘불법 가운데서 착한 일만 한다면 이것이 한 터럭 한 물방울 한 물에 알 한 먼지 혹은 뒤끌만한 것이라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여 제도하고 큰 이익을 얻게 하오리다 아라 얻건대 세전이시여 후세의 약업 중생 때문에 염려 하지 마오소서 이화같이 세 번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그때에 부처님께서 지자 보살을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고 착하다 내가 그대를 도와서 기쁘게 그대는 흥이 구한 그보로부터 내려오면서 세운 큰 소원을 성취하고 장찬을 중생을 제도한 인연의 고뿌리를 중독 하리라 그때 부처님 아이 엄마님 하야부인 공경 합장하고 지장 보살 여쭈 없대 성자시여 현부제 중생이 흡을 짓는 차별과 그에 따라 받는 과부는 어떠한 나이가 지장 보살이 대답하되 천만 세개 모든 국토에 혹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호원 의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호홀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원 가볍지 불도 또한 그와 같으며 지옥의 세보도 한가지 뿐만은 난 이호에다 엠 하야부인 이 치장 보살 이 그 덤덕 좋대 바라오 건대 연부지에 서지 안가 까지 지옥으로 흰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서 합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도자 하오 히타 지장 보살이 다가 성모 성모 이시여 파라 건대 잘 들으 소서 지가 대강 말씀하 워리다 성모 가여 주옥 대바라 혹은 대성자여 말씀하여 주소서 이때의 치장 보살이 성모 해게 됐다 팟대 남념 부재에서 받게 되는 세부의 희람은 되게 희려 하옵니다 많냐 흔어 중생이 부모 에게 부려 하옵니다 억살생까지 하기에 이러면 당연히 무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 급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많냐 흔어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서 희릴래 희릴래 거나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장하지 아니 한다면 희해 또한 마땅히 무관 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급으로 더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된다 이라 희릴래 겉던 중생이 상조 대중의 물건을 침범 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비구 피구 닐을 더럽히거나 혹은 철안에서 흡역을 자행하거나 혹은 죽이거나 해체 하나 한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관 시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급으로 도 벗어날 기약이 없나 이다 그지 산문이네 다음은 산문이 아니면서 상조물을 파괴하고 함불로 서며 신도를 속이며 기요를 허겨서 가지가지 나쁜 죄를 지으며 이러한 무리를 도마땅 우간 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급으로 도 벗어날 기약이 없나 이다 마냐 어떤 용생이 상조물을 훔치던지 잿물이나 국식이나 음식이나 이다 다한 한가지라도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자는 당연히 무관 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급에도 후출될 기약이 없나 이다 성모여 맞냐 겉든 중생이라도 희와 같은 질을 지으며 당연히 오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잠깐 한해라도 고통이 멍추어 시기를 구하여도 가히 얻지 못하게 되나 이다 마야 부인이 그 덕치 장고살에게 여쭈 어떠한 곳을 무관 지옥이라 이름 하나에 까치 장고살에 대답 하되 성모 이시여 모든 지역은 대철리 산난에 있는데 그 중에 지옥에 열려덟 곳이 있으며 그 다음의 지옥이 또 호백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의 지옥은 천이백 인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르나 이다 무관 지옥은 지옥의 성돌레 혈만 혈리가 되고 그 성만 순전히 새로 만들어졌어며 성의 높이는 힐만 이고 성이에는 불무드기가 있어서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의 모든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르며 크기에서도 특별한 지옥이 있어서 이름은 무관 지옥이라 하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일맘팔 철리여 호흑단장의 높이는 일철리며 휘의 불이 밑으로 타느려 호흑단장의 높이는 일철리며 휘의 불이 밑으로 타느려 호흑단장의 평소로 쫓아다니며 호흑단장의 넓이가 말리나 튀는 평상이 있는데 둘레는 말리에 가득하며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질을 받는 태도 스스로 그 몸이 평상 위에 가득합니다 차는 것을 보며 천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에서 가득 차는 것을 보며 여러 제어보로 옛날에 밖의 눈과 보가 희와 같은 호흑단장의 모든 죄인이 혼과 고통을 골고루 갖추어 반난이 백천의 야차와 학기들의 흑금리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릿의 손톱으로 죄인의 상자를 베서 다마 자르며 또 어떤 야차는 큰 새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지르며 혹은 입과 풀을 지르고 혹은 배와 등을 지르며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 받아서 병상 위에 놓기도 하며 새떡수레 또 새떡수레 가 있어서 죄인의 눈을 파먹으며 또 새빙 미소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며 호흑 마디마디 에 기무술 내리받고 혀를 봐라 서 호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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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며 죄인을 끌어 다가 후디 이 샘물을 입에 붓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 섬 한 번 죽였다 만 번 살렸다 난 이 지협으로 받은 것이 희화 같아서 그걸레 지어도 구출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다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시원 구출될 지어원 희화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진 지 뒤에는 또 돌고 돌아오게 되나 이 당 북한 지역의 지분은 이루어옵니다 또 다섯 가지 흙하 느끼는 것이 운묵한 이란 이름 한 명 그 다섯 가지란 첫째는 밤낮으로 고초를 받는데 유르급을 거듭한다 해도 잠시도 끝낼 사이가 없으므로 무간지옥이라 하며 둘째는 한 사람만이라도 가득히 자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한 무로 무간지옥이라 하며 셋째는 형들을 나누네 지구의 새 방망이와 독수리 뱀 희리게 맷돌 토합톨기 담하에 걸러 모을 철망철사 새나기 새마리나 생가죽 등으로 목을 주르고 뜨거운 샘물을 목에 부으면 주제이면 쇠구설을 삼키고 목마르면 샘물 마시기를 해가다 하고 급히 다하여 한량 없나요 다수의 희르더라도 고초가 한시라도 은닐 사이가 없음으로 무간이라 하며 넷째는 남자나 혀자나 호랑캐나 늙은이나 흐린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난 사람이나 천님 왕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체를 짓는 흡을 과보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간이라 하며 다섯째는 남자나 혀자나 혀자나 호랑캐나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급에 이르더라도 하루날 하룻밤 사이에 맘번 죽고 맘번 살아나 그 사이에 한 생각동안을 싣고자 하여도 실수도 없군 오직하게 다하여 바라 흘러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끝이 잊지 않고 이어진 물은 무간지옥이라 하오 성모여 무간지옥에 대한 것을 내강하라 이와 가사오나 만약차세 지옥의 형벌하는 기구 등의 희름과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 한 겁동안에도 다 말할 수 없나이다 마야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근심깊은 얼굴로 합창정례하고 물러갔다 이때 지장보살마사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전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이 신력을 입은 연고로 두루 백천만억 세개의 힘을 넣어 두어서 일체 고통받는 흡보중생을 구원하나이 나만 양혈의 아예 크나 큰 자비의 힘이 아니라면 능히 이러한 변화를 하지 못하나이다 세가 이제 또한 부처님의 부처글리보사와 하이힐다임 비루어 보살님께서 성부라여 오실때 간지옥도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케 하오리니 세전께서는 염려하지 마오 서서 그때의 부처님께 없어 지장보살에게 이러시길 일체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승식이 정한 바가 없어 악한 습관으로 흡을 짓고 착한 습관으로 과를 지어서 혹은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여 경계에 따라 태연하게 되는 바 호토를 윤례하되 잠시 시엘 사이가 없으며 그 안 사이가 티끌수와 해같은 급이 지나 도로 악미와 카여 장애와 행란을 받는 것이 마침 코기가 건물 안에서 놀면서 귀엔물에 흘러갔다가 벗어났다가 들어가고 하며 잠시나 혼절 알아라 다시 이 건물을 만나는 것과 같은 바 이러한 우리들을 내가 마땅히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내가 이미 붙어 세웠던 놀려가 또한 여러 군들도 크게 맹세한 바를 마치려 하여 이들 지업 중생의 우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오리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쓰라실 때 지정의 한보살마 사례에서 내 이름이 정자 최왕이라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사례여 여쭈옵대 세존이시여 치장 부사리 여러 급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떠한 훈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의 연근하신 찬탄을 입은 나이가 세존기 없어 갈략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세존기 없어 정자 최왕 보살에게 이런 시대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고 생각하여 나는 마땅인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려다 지나간예 과거 한량없는 나성지나요 타불가설 그게 그허 당시 부처님이 되셨으니 분란히 힐체지성체열 열의 연공병장지 면행조 선서 세간에 암무상사 조의성 부처님 삶의 성조니 소거 그 부처님의 수명은 후광급이었던 아니라 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한 기운 나라의 왕과 부시대여서 함께 십선을 행하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운하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학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두 왕의 헌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었는데 한 왕의 입에서 구원하기를 어서 볼도를 이루어서 널리 이 중생들을 지도하여 남음이 없도록 하리라 하였고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마냥 먼저 이제 많은 중생들을 지도하여 안락해하고 보리를 얻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언제까지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리라 하였느니라 부처님께 없어 형자 제왕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되 석회 성굴하기를 바른 한 왕은 고아질체 지승체 혈에 희시며 제 많은 중생을 기리제도 하지 하니 하면 석회 성굴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바른 한 왕은 고아질장 보살이니라 다시 과거 무량하승기 급해한 부처님이 계셔서니 이러미 청정년 다목열의 희시니 그 부처님의 수명한 사시급이 오셨는데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에 한 나라에 계시여 상생의 복구로서 대도하였느니라 교화하시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관목이니라 그가 음식을 베풀어 공양을 올릴 때 나하니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관목이 대답하며 그가 어머니께 돌아가신 이 날에 북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원 나 저희 어머니가 어느 곳에 가서 나신 줄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하였다 나하는 일을 가여여 여기시고 정에 들어 관찰하여 보니 관목의 어머니가 나쁜 갈래에 떨어져 저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보였다 나하는 관목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 기실대에 어떠한 업을 지어왔기에 지금 나쁜 갈래에서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나이까 악먹에 대답하기를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차라등을 먹기 좋아하시여 특히 차라 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뽑고 지지고 하여 마음대로 먹은 나이다 아마 그 수가 천이 나만보다 배나들 될 것이옵니다 혼자께서는 가여여 여기시여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하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방편을 지어서 광목에 비거나 기를 그때는 지극한 영성으로 정정려나 몽그래라 생각하고 따라서 그 형상을 요성하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시여 그렇게 한 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조언과 보를 너들 그 시여 광목은 이마를 듣고 그 닦이던 물건들을 팔아서 급히 부처님 형상을 그려 모시고 이를 공량하고 공량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후러러보고 이빼 들여왔더니 문떠 새벽 여궁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봄빛의 찬란히 빛나는 것이 마침 수미상과 같았다 큰 광목은 노하시면서 광목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는 호되지 않아서 내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죽은 그사 끊길만 하며 고암 말을 하게 되리라 하시었다 그대 집안에 한 종이 자식을 낳으니 삼미래 태기 이전에 이내 말을 하며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복에게 이르되 생사의 엄면으로 과부를 스스로 받게 되나니 나는 바로 너희의 어머니니라 오래토록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며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져서 나 이제 너의 복덕을 이뿌마땅이 수행하여 지만 이렇게 하천한 사람이 되어 서며 또다시 단명하여 나의 십삼세가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여 나로 하여금 흥미로 부터 벗어나게 하리요 하여금 늘 광복이 말을 어머니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목매어 슬피 울며 종의 하이에게 이르되 이미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질을 하셔야 하나이다 어떠한 늪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지 나이까 종의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기를 사한 목숨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욕하고 한가지 가지 제업으로 포를 받은 바마냐 복된 힘으로 나를 고난에서 구출하지 않으면 이 흙 때문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니라 항목이 물어 말하되 지옥에서 받은 제보는 어떤 것이 어디가 대답하기를 그건 이루다 히브로 말할 수도 없고 배천세 중에 다 말하여도 말할 수가 없다고 아무 듣기를 마치고 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흑원계를 향하여 살해 말하 대원 아홉 건대 저의 어머니가 영원히 지옥의 갈래를 벗어나 십삼세를 마치고는 다시 무거운 죄와 학도에 걸림이 없도록 하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저를 보시여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세운 이 광대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마냐 저의 어머니가 사막도 와 이 하천 남의 내 지옥 가 정환이 여의 여사 영갑토록 그러한 읏보를 다시 받지 않게 되옵는다면 원컨대제 서서 서로 정정연아 몽 혈의 앞에서 맹세하옵니다 이에 뒤로 백천만 월급 동암 모든 세계의 모든 지옥 삼막도의 모든 최고 중생들을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여가기 축생의 몸을 여에게 하고 이 화같은 제보의 무리들이다 성불 환연후에야 비로소 저는 정각을 이루하겠나이다 성정현아 목렬의 말씀이 들려왔다이 광모가 내가 큰 사랑과 연민으로는 흥미착하게 어머니를 위하여 희화같은 그 안군을 세웠기에 내가 가난 저 왕노의 어머니가 십삼세를 마치면 네 엽보의 몸을 버리고 바람은 너로 태어나서 백세여의 술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보가 진한 뒤에는 북 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헛 흡을 지내다가 불가를 희루고 늘리 항하이 모래 수와 같은 닌가와 하늘을 지도하리라 부처님게 오서 청자 제왕 보살에게 이러시되 그때 하나하니 몸으로 광복을 지도하냐 오험무진이 보살이여 광목의 허무니는고 해탈보살이며 광목은 고치장보살이니라 과거 구원급중의 희가치자 민무서 쓰러니 항아의 모래와 같은 은을 바라곤을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의 세상 중에 만약 남자나 여인이서 선을 행하지 않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힘과를 믿지 않는 자 사흠하고 망어를 하는 자 향설과 악구를 하는 자 대성을 해방하는 자 이러한 모든 재업의 중생들은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별거심에 틀림이 없지만 만약 큰 지식을 만나서 그의 근유로 손가락을 한번 등길동함만이라도 치장보살이게 한다며 이 모든 융생이 산막도 이재보에서 해탈함을 얻어리니 만양 흥미지극한 마음으로 기해하여 공경하면 예배하고 찬탄한 묘향과 꽃과 의보가 가지가지 진보와 혹은 음식으로 밭들어 홀리는 자는 미래요 백천만의 급 중에 항상 모든 하늘에서 뛰어난 악을 받을 것이며 만냐 하늘에서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호예려 백천급을 항상 제왕이 되어서는 정자제왕 보살이여 이와 같이 치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 안위대 실력이 선을 이 중생을 기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희경을 기록하여서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정자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세전이시여 허나옵건대 음표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 천만억 보살 마사리 반드시 부처님의 신하 여산을 위해 경을 펴서 저 현보제 중생을 이롭게 하나인다 정자제왕 보살이여 이와 같이 치시고 합창공경하여 절하고 물러났느니라 나 그때 사방의 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창공경하며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전이시여 지장보살이 저 구원급이 그러한 큰 원을 세워 끝났다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호회로 제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광대한 소원을 세워야 하나인가 원하옵건대 세종께 오서나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러시되 착하고 착한지라 내가 이제 너의 덜과 현재 미래의 하늘과 인간 중생들에게 열기의 액대게 하기 위하여 지장고사리 저 사바세계 현보제에서 생사의 길에서 사비로 힐채여 이제 많은 융생들을 구원하여 해탈케 하는 반편을 쓰라리라 세종이시여 원큰대 줄그든 듣고자 한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러하시길 지장고사리 호랭급으로 붙어오면서 지금까지 이러도록 아직도 원을 마치지 못하고 이 세계의 제 많은 중생을 자비로 이해하여 하며 미래의 한량없는 많은 극중의 흡어잉이 이어져서 끝이 제한음을 품으로 또 그도원을 세우게 되는 이라 이와 같이 보살은 사과세계의 염뷰 제한해서 백천만의 방편으로 제도하나 사천왕이여 지장고사리 만약 산 목숨을 죽이는 잔을 만나면 그 암흑은 재앙으로 담명하게 되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호덕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공하고 고쳐받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사금하는 자를 만나면 빛둘기와 호디후낭새의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희간질하며 다투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해방하는 자를 만나면 흑아흑고 희게 창이 생기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성내고 분해하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더럽고 추악하게 풍창 생기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손이 뜻대로 되지 않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 생기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산양을 함불로 하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부모에게 태역하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의 졸지에 죽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산의 수풀과 나무에 풀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전후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받고 태어나서는 엇보를 맞는 가품을 당하는 흑보를 말해주고 만약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그들을 만나면 권력간에 분산 이별하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삼보를 헐뜯고 피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물고 금물고 벙얼이 되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법을 경시하고 교를 없인 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악도를 못 변하는 흑보를 말해주고 만약 절미의 상조 대중의 물건을 파하거나 함불로 쓰는 자를 만나면 흑거벌 지옥에서 맴도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부백을 더럽히고 성녀를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축생을 모아 변하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울렙물이나 타는 불 토끼나 낯같은 흥기로 상애하는 자를 만나면 유대하면 서로 감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기율을 파하고 지를 품하는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의 몸을 받아주리고 배고픈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재물을 얽지 않고 서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히고 끊어지게 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참한 힘이 높은 자를 만나면 사천하고 민천한 종이 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한입으로 두말하는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많거나 하는 업보를 말해줘 만약 소견이 삿댄 자를 만나면 변두리에 태어날 업보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연부제의 용생이 너무 이뻐서 지난 낙섭의 결과로 받는 백층가지의 업보를 이제 태강 말하여 그니와 이러한 연부제의 중생들에게 흡보로 느끼는 차별인지라 지장보살이 백전방편으로 교화하금만 이 모든 중생이 먼저 받는지라 흡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급을 지내되 벗어날 기약이 없으므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어서 이 모든 중생들의 또 다른 중생들을 미혹하게 하니 없도록 하리라 사천왕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창하고 물러갔느니라 그때 보현보살마사리 시장보살에게 말하기를 인자시여 양만태의 천령할부와 미래현재여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서 사바세계연부제 최고 중생이 업보로 받는 지옥의 이름과 컨각보를 받는 일떨을 말하여서 미래세말세 중생으로 하여금기에 과보를 할게 하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기를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미신과 대사 보현보살의 힘을 이어 바다 지옥 명호와 지옥으로 받는 가보라 필략히 말하겠나이다 인자시여 연부제여 동방에 산이 있으니 이름은 철이라고 하는데 캄캄하고 깊어서 해와 달의 빛이 없으며 그 깊은 지옥이 있으니 이름이 극무관이며 더 지옥이 있으니 이름이 대압이며 더 지옥이 있으니 이름이 사각이며 더 지옥이 있으니 이름이 비도이며 더 지옥이 있으니 이름이 화전이며 더 지옥이 있으니 이름이 협산이며 더 지옥이 있으니 이름이 통창이며 더 지옥이 있으니 이름이 철거이며 더 지옥이 있으니 이름이 철상이며 더 지옥이 있으니 이름이 철오이며 더 지옥이 있으니 이름이 철음 Campaign 또 저기서 이름이 양궁이며 또 저기서 이름이 포조이며 또 저기서 이름이 유화이며 또 저기서 이름이 경설이며 또 저기서 이름이 자수이며 또 저기서 이름이 소각이며 또 저기서 이름이 타만이며 또 저기서 이름이 철환이며 또 저기서 이름이 잿노이며 또 저기서 이름이 다진이라 하나이다 흰자시여 철이 이산 내는 희와 같은 지옥이 수요가 한도급도 없나 아이다 이 밖에도 지옥이 있어 교환지요 활설지요 풍요지요 동세지요 화산지요 학구지요 험하지요 하우지요 화산지요 하량지요 하흥지요 하흥지요 크하지요 발피지요 흠열지요 수수지요 소각지요 토자지요 하옥지요 철호학지요 하량지요 등이 있나이다 하우지요 이 지옥들 속에는 왕 각각 더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는 둘네 것도 있고 혹은 셋이나 넷인 것도 있으며 백이나 천인 것도 있으며 서서 그 것들의 희름도 각각 다른 아이에다 지장보사리도 보염보살에게 말하기를 인자시어 인원 모두 담염부지에서 학을 행한 중생의 업을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업의 힘이란 매워 커서 능히 수미산을 대적하고 그 안 바다보다 깊어서 능히 성도를 장애함으로 중생들을 설사 조금만 안 하기라 하더라 제갑다 하여 가벼이 하지 말아야 하오며 죽은 후에는 뒤끌만 한 것이라도 가보가 있어서 보이와 자식같이 지극히 가깝다 하여도 그 길이 각각 달라 비록 서로 같이 만나더라도 대신 받은 수가 있어서 물어 내가 이게 부처님의 신력을 입어서 다음에 지옥에서 제곱한 헛니를 대략 말아 호린이 바라 작은 대인자시아 잠깐이 말을 들어하소서 구형 보살이 말하기라 선은 비로예부터 사막도로의 제보를 알고 있지만 인자는 말씀하소서 구세말법 시대에 모든 제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인자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여해 대하고자 함이 나이다 시장 보살이 말하기를 낸 자시아의 지옥에서 제 여부로의 판넨과 부는 이러하나이다 어떤 지옥은 지옥은 지인의 혈을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의 지인 신장을 빼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의 지인은 몸을 끓는 가마불 속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지인에게 벌겋게 달군 그리새 기둥을 안개하며 어떤 지옥은 지인의 맹렬함 불모드개가 쫓아다니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누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는 동호주미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화살이 나르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일 지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송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빼미가 모며 어떤 지옥은 무쇠개가 쫓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개가 쫓으며 무쇠나개에 끌리게 하나이다 흰자시여 이러한 뽀록마다 각각 그 천가지의 형벌하는 기구가 있는 그것은 모두 구례여 새여 도례여 분란임이 없으며 이내까지 물거는 혈아가지 팽으로 느끼는 것이오 나만 약지요 이 고통받는 이를 자세히 말한다며 한시오 가운데서도 다시 백천가지의 고초가 있으니 더구나 많은 녹이야말하여 부활하겠나에 까지가 이제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고 인자의 무러심이 벗들어 대략 말씀 드릴 그시로 이와 가사오나 만약 자세히 설명하자면 급해 다하도록 하여도 마치지 못하겠나이다 그때의 세정계여 쓰는 온몸으로 태광명을 놓아 사백천의 항아 모래와 같은 모든 불세계를 두루 비추시면서 큰 음성을 내쉬어 모덤 불세계여 일체 모덤 보살마 하삶의 철령 귀신과 사랑과 사람만인 우리들에게 늘리 이러시기를 들으라 내가 이제 시장 보살마 사례 시방 세계 석하에 생각하고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의 이 신력을 놔두어 모든 지구 중생을 구호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찬단함을 들으라 내가 멸도 한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마 삶의 철령 귀신들 또 널리 반편을 지어서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밀치고를 여의히게 하고 열받낙을 느끼게 하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회종의 한보사리 에서 이름이 복왕이라 공경이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세종 세종 개옵소는 지장 보살에게 불가사의 한 큰 위신여 개성을 창탄하시오 세종 개선은 미래세계의 말법시대 중생을 위하여 지장 보살게 인간과 천상의 희익을 주는 흰가를 말씀하시어 모든 철령 발보와 미래의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을 말씀을 받들게 하옵소서 이때 세종개소 보강보살과 사부 대중들에게 이러시길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지장 보살 인간과 천상의 복덕으로 서 희익되게 하는 일을 간다니 말하리라 오강보살이 사례여 말섬하대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즐거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러시길 미래의 세상에 만약 선 남자 선 여인이 서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름을 듣는 자와 혹은 합장하는 자 찬탄하는 자와 예배하는 자 생각하고 사모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삼십급의 죄를 초월하리라 보강보살이 만약 어떤 선 남자 선 여인이 혹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혹은 돌 나교 칠 금 헌동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초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백번 저 삼시삼천에 나서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니 하며 설령 천상에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 지라도 호의력 부강이 되어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며 정성을 다하여 지장 보살의 형상이나 혹이나 도기나 그리 이세 무쇠 등으로 만든 통상에 공양하되 날마다 열심히 하여 물론 함이 없이 항상 고 향 음식의 복 비단 당근 도원 보물 등으로 공양 한명 이에서 여인 한번 여자의 몸에 보다 다하고는 백천만급에 다시 여인이 되는 세계엔 하지 않게 되니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느냐 다만 자비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받는 여자의 몸을 공양 제외하고는 이 지장 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 보살의 공득의 힘을 입은 연유로 이 사람은 백천만급에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보강 보살이여 만나 같은 여인의 이사 추하고 병이 많은 것을 싫어하며 지장 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기를 한 시켓만 이라도 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급 중에 받은 몸의 모양새가 원만하며 온갖 질병이 없는 것이며 이 추한 여인이 환장 혀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급을 항상 황혀나 왕비가 되거나 재상이나 병원 지방 근창자의 딸이 대여 단정하게 태어나고 어둠 모양새가 험한 하리라이 와 같이 지장 보살게 지극한 마음으로 후러러 예배하면 이 화 같은 복을 얻어리라이 보강 보살이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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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 보살의 형상 앞에서 모든 음악을 지으면 호래하며 호래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또 이를 남에게 권하면 이러한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 서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수호하여서 약한 일을 전혀 구이해도 들리지 않게 하나니 어찌 모든 행에게 접하들 일이 있겠느냐 또 구강 보살이여 이래 세상에 맞냐 학인이나 학신 학기 등에 서왔던 선남자 선녀 이니 지장 보살 형상에 귀에 하여 공경하며 공양하고 찬탄하며 후루루의 배험을 보고 혼망형 대개 껍질고 헐뜯거나 덕인 아이에게 없다고 비방하거나 혹은 이를 들어서 비웃거나 혹은 돌아서서 그러다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다 하거나 혹은 여러 사람들 같이 그러다 하거나 하는 등 만약 한 생각만 하나도 하나도 구질고 해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사람은 형급의 천불이 멸도 하신 뒤까지 또 해방한 제보로 사고 나비 지옥에 있으며 있으면서 매우 중한 제보를 받는 것이며 이에 급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기보를 받아서 또 천급을 지나고 또 다시 축생보를 받아도 천급을 지나고서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게 되는데 비로 사람의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이모 구비 등 육근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낙급이 그 몸에 맺혀서 또 또다시 압도에 떨어지게 되는 이라 그름으로 포강 보살 야 다른 사람이 홍향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건 늘 두구나 다른 나쁜 소견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해방하고 파괴함 이야말에 무얼 하겠느냐 보강 보살 만향 미래의 세상에 어느 선 남자 선 여인이 오래 병상에 누워서 살려고 하여도 죽으려고 하여도 모두 마음대로 안되고 혹 꿈에는 하기나 또는 집안 신족과 흠악한 길을 헤매며 혹은 도깨비에 홀비고 귀신과 함께 놀고 하여 희화같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비가 깊어지며 점점 호미 여의 얻어 잠자다가도 괴로워 소리치며 처참하고 괴로워 하는 자는 이것은 모두 다 흡장으로 제 엽이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혹은 숙명을 버리게도 어렸고 혹은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되니 이것은 속된 남녀의 눈으로는 이 일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한데 마땅히 모든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이 경을 호픈 소리로 한 번 읽거나 혹은 그의 병자가 아끼는 것을 혹은 허위 법의 장은 사태 기간 간해 이 걸 놓고서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허위들 헌목에 등은 병자를 위하여 경정과 불상을 모신 이 모든 물건들을 홀리며 혹은 경이나 에불상 앞에 공량하며 혹은 불보살의 형상을 요성하며 혹은 탑이나 절을 만들며 혹은 등을 밝히며 혹은 상주 그대중의 보시 하이 계십니다고 이렇게 세 번을 병자가 하나 듣도록 하라 만약 병자의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숨기 후니 다 한자라면 일일 내지 일삼일 사일 에서 칠일 에 히르르 다만 높은 소리로 이 히를 말하고 경을 읽을 지니라 이 사람의 목숨이 다한 년 후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가 옥목하네 떨어질 지라도 영원히 해탈 롤 어떠사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될 것이니 어찌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서거나 혹은 사람으로 하여 감서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그렇게 하거나 한다면 그 공격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지 않으려 그러므로 포강고 사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 이라도 이 경을 참단하고 이 경을 공경하는 저를 공부하라 그때는 마땅히 백천방편으로 아이들에게 권하여서 증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한다면 능히 현재와 미래에 백천만억의 불가사이 항공득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또 포강 보살이여 만약 미래에 세상에 모든 중생들이 혹 꿈에 귀신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본대 혹은 슬퍼하고 혹은 울며 혹은 조심하고 혹은 단식하며 혹은 공포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과 그새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이나 아내들 안건 속의 악도 인수 벗어나지 성뽑 이리 구원의 절벽된 힘으로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음으로 불가 불속세 골족에게 보하여 반편을 지어 악도 인수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 고강보살 고강보살 너는 그대의 신력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시켜서 모든 불보살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겸을 읽게 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되 세분이나 혹은 일곱분을 그려 그러한 낙도 의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고 목매 중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하늘이라 또 보강보살 의 만장 미래 의 세상 가운데에 여러 하천한 물에 들이소 혹은 종이 되며 내 지는 모든 자유를 잃는 자들이 숙세의 흡보라는 것을 깨달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 보살의 형상을 후러러 예배 하면서 질일 동안 보살 명고를 하여 한 번을 채울 거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의 보가 다 한 후에는 천만 생 동안 항상 종기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고강 보살 여 미래 새 연부제 에서 파라모 찰제리 창자 그사 그 밖의 모든 사람들과 성을 달리 하는 종족의 새로 태어나는 자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칠일 이내에 부사의 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이름을 만 번 생각하여 주면 이 어린 아이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비록 숙세의 허물이 있어 제보가 이끄라도 문 더 회탈을 얻게 되어 한락하게 잘 자랄 것이며 수명이 중장되며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더욱 더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네라 고강 고사리야 미래 세개의 용생님의 딸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31일 30일 30일 섬을 죽이거나 해롭게 하며 호떡질하고 싸움을 하며 망언을 하는 백천가지의 세상이랴 만장능이 십제일에 불보살림과 모든 성년의 존상 앞에서 희경을 한번 읽으면 남동 서남부 백류수 내에서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어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어린 나이가 현재 또는 미래 백천세계에 영원히 악도를 희시게 될 것이며 매달리 십제일에 능히 희경을 한편씩 읽으며 인재의 집안의 모든 행략과 질병이 없고 의식이 풍족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 마땅히 알라 지장보살은 니와 같은 말할 수 없는 백천만의 큰 미신력의 잇대 있는 일이 있음을 알며 현보 제정생을 오또가의 지장보살에게 큰 인년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의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향상을 보거나 또는 니경의 석자나 다섯자 혹은 한계송 한글기라도 듣는 자는 현재의 특별히 한락함을 헌는 것이며 미래세 백천만세양동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정기한 간문에 태어나게 되니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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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사를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보고 무릎을 굽고 합창하여 다시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전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사를 지닌 불가사의 한실력과 근소한 역을 아른지 호대이오나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알려서 이익을 주기위하여 진짓 부처님께 여쭈은 나이다. 세전이시여 희경의 이름을 무어라고 하오며 저희가 헛득해 펴야 하오리까 말씀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시길 보강보사리여 이익형의 이름은 대체로 세가지니 하나는 시장보산이니 하나는 시장본은이요 하나는 시장본행이요 하나는 시장본서력경이니 라위는 시장보사를 오랜 급으로 붙어 내려오면서 크고 중한 흔을 세워서 중생들에게 희익을 주어왔으니 너희들은 이 은혜에 의지하여 변하가도록 하여라. 오강보사리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창공경에 비한 다음 물러갔다. 그때 지장보사마사리 부처님께 사리의 말씀을 듣고 합창공경에 비한 다음 물러갔다. 그들을 보니 그들이 팔을 옮기고 생각하는 것이 제한 힘이 없나이다. 혹 착하고 오른 이 느낌을 만나도 흔히 처음에 낸 마음이 없어지며 오강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생각에 점점 더 나쁜 것을 더하게 되니 이러한 사람들은 마침 무거운 돌을 신고 진흙구덩이를 밟는 것과 같아서 자꾸 지치고 무거워져서 아리더더욱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아침을 대신 들어서지거나 혹은 전부 다 되다주나니 이 선지식은 그 안이 없나다. 선고로 다시 서로 부처겨 도와주며 권하여 다리를 굳건하게 해주며 맞냐. 평지에 타다를 쓰는 나쁜 일을 살펴서 두 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전이시여 학교이시여 중생은 하찮은 것으로 부텀은 더 한량 없는 곳까지 일어나니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습승이 있음으로 임종시에 다 따라 쓰는 남녀 근속들이 나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서 악기를 열어주며 혹은 계기를 달며 등을 켜며 혹은 경어를 고호해 불상 및 모든 성상에 공양하며 내 집을 보살과 벽지부를 혐하면서 그 명어를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서 힘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그 본식에 밝히도록 하며 이 모든 중생의 지연바하급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 군속들이 그를 위하여 짓는 인력공덕으로 그가 지은 가지가지 죄가 모두 소멸되어 알것이오며 맞냐 그가 죽은디 다시 사십 구애란에 능히 여러가지 공덕을 지어주며 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수성하고 묘한 악을 받을 것이며 현재 권속도 이익이 할 양 없는 것이니 이런 거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령할부와 인간인간 하니에 무리들을 대하여 서연부제 중생에게 권하되 힘종하는 날에 밤과 산틴 목숨을 주게 그는 악한 인현을 잊지 말며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하여 구하지 말라고 하나이다 랜야 하오면 네 살생하는 일과 내지 귀신에 제사하는 일이 뒤끌만큼 죽은 사람에게 희익댐이 없으며 재연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짓도록 하는 것이니 설산의 생이나 혹은 현재생의 성년의 운명을 얻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더라도 인정할 때의 권속들의 약한 일을 행하며 이 죽은 사람에게 재앙과 화가 되어서 이명을 마친 사람이 여러 가지여 이래 군별을 짓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기간 흐쩌지건 늘 흐쩌하물면 힘정하나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 조그마한 성건도 없다면 그 스스로 지었누게여 스스로 압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이에 어찌 살았는지 군속들이 다시 유불두하게 하여여 같이 그것을 얻던 사람이 있어 먼 길을 오는데 먹을 것을 떨어진지 사흘째여 짊어진지만 백건이 넘건 넓은 더 기후 사람을 만나서 다시 또 작은 진보따리를 덜퍼받게 돼 항상으로 더더욱 곤란이 가중되는 것과 같나 이다 세전이시여 제가 보니 염부제 중생님 오던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내 착한 일을 한 들어간 물방을 아무래 한 지끌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모두 스스로 헌나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할 때 회중의 한 장자가 있으니 이름은 대변이라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무생을 얻어서 시방세계의 중생을 교화제도 하면서 장자의 몸을 놔두어 합창공경하며 지장보살에게 물은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야 이해 남념 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대소가여 군속이 망인을 위하여 공덕을 닥대 죄를 베풀거나 하여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네 목숨 마친 사람이 큰 이익을 얻고 해탈을 하게 되나 이까 지장보사리 말씀하여 대답하시되 창자여 내가 지금 미래 현재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역을 이어서 간다니 이를 서라노니 창자여 미래 현재 모든 중생들이 명을 마칠 데 다 따라서 한 부처님의 이름이 이거나 한 불보살의 이름이 이거나 한 벽지 불의 이름을 귓가에 스치게 만들어라 죄가 있고 죄가 없음을 물을 끝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되나 아니라 만약 어떤 선 남자 선 여인이 살아있을 때에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많은 죄 많은 짓게 되며 명이 타한 후에 비록 대속 은석들이 이래 모든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칠 분 가운데 이를 얻고 육분 공덕을 산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간다니 이런 연고로 현재 선 남자 선 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며 그 공덕의 전부를 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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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리라 죽음의 귀신이 기약 없이 다다르면 헛둠 속을 헤매는 신에 대여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흘들 동안 어리 석고 김어 거리 같아가 모든 사직에게 석과를 변론하여 심사 판정이 있은 지에야 읍에여 하여 생을 받게 됐나 헤아디지 못하나 사이의 근심과 고통이 천이여 만인데 더구나 모든 낙도에 떨어짐이여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49일 안에 있을 때 생각 생각에 모든 권력권 속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다가 이날 칠칠이 지난 후에는 흙을 따라 불을 받게 되니 그가 만약에 많은 중생이라면 저 한 백세가 지나더라 해탈할 낯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혼무간제로 큰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금만 급 돌아와 영혼이 고통이 끝날 새가 없나 히다 또 장자여 이와 같은 제옵 중 중생은 혹섬을 마친 뒤에 권력권 속에 그를 위하여 절을 지내어 그의 흙의 길을 도와주되 지식을 마치기 전에는 절을 지내는 동안에 살뜨물 한 불 한 불 한 불 잎사기 등을 한 불로 땅에 버리지 말며 어떤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먼저 먹지 말지 이니 만약 이를 흙이여 먹거나 또는 깨끗하게 힘쓰지 않으면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힘을 얻지 못하리니 한일 깨끗하게 힘써서 청정함을 갖추어 부처님 스님 내게 올리면 이의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공덕의 신분의 힐을 얻으리라 그름으로 창자여 전부제의 중생이 능히 그 풍모나 권속을 위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 이 정성껏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 걸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을 아실때에 돌이 천공에 있던 천마였나 요타 염부제의 귀신이 다 한량없는 포리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자는 환기심으로 가르침을 받들고 해배하고 물러간 이라 이라 이때에 철이 산 한내 한량없는 기왕과 현나 천자가 함께 토리이천에 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모이니 해돋은 바 악덕 기왕 탁 기왕 대쟁 기왕 백호 기왕 혀로이 기왕 절로 기왕 산란 기왕 비신 기왕 전광 기왕 타마 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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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이기왕 주축 기왕 주금 기왕 주수기왕 준비기왕 조삼 기왕 주면기왕 유질 기왕 주헌 기왕 한모 기왕 산모 기왕 기왕 모모 기왕 길리시엘 왕 기해 길리시엘 왕 길레차 왕 안한타 왕 길레차 왕 안한타 왕 안한타 왕 등 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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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각각 천이백의 흐르 종기왕 가 도불 모든 연부제에서 살고 있어서 그들은 각각 맡은 바가 있고 머물것이 없으니 힘 보든 기왕 이에 염나 천안광 이더불어의 부처님의 신녁과 지장고살마살로의 힘을 받들어다 함께 도리천에 이르러 한쪽에 서 있었다 그 때에 염나 천장과 꿇어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의 말씀 드리게 새 전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흑이 모인 모든 기왕들과 두부로 부처님의 부처님의 신녁과 지장고살로의 힘을 받들고 이에 도리천의 건물임에 억제된 것은 저희들이 좋은 희익을 얻기 때문이온 그런데 제가 이제 서건 의심이 되는 일이 있어가미 세종께 묻자오니 세종께서는 자비로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나 천자에게 이러시 그때는 마음대로 무르라 너를 위하여 말하여 추리라 이때의 염나 천자가 세종을 후르르 철하고 지장 보사를 돌아보고 는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종이시여 제가 지장 보사를 생각한 건데 육가 중 내 계시오면서 백천가집 한편으로 재고 중생을 제도하심에 피곤함도 괴로움도 모르시오며 이 대부 살게 쓰는 이와 같은 불가사 이 한신 통한 힘이 사원 모든 모든 중생들은 제보 에서 잠시 벗어났다 가도 호래치 하나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 다 세종이시여 이 지장 보살은 희미와 같은 불가사이 진 신념 신념 을 지니고 계시 그날 어찌하여 중생들은 초원대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못하나에 가입하라 옵군데 세종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슬하여 주시옵소서 6. 부처님께서 현나천자에게 이르시길 남념 부재중생이 그 성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뜨리기 어렵고 걷기 어려운 것을 이 대보살이 백천급에 하나하나 구출하여서 7. 그러한 중생들을 일제게 해탈하게 하였느니라 저 모든 죄인들이 큰 악도에 떨어진 자가지라도 8. 부사리의 방편의 힘으로 그 근본 음련에서 구출하여 그들의 석세의 일을 깨달게 하금 9. 음부재중생이 학습을 맺음 하가 중하여서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곤 하여서 이 보살은 수고롭게 하고 10. 오랜 겁을 지내면서 지도하여야 해탈하게 되느니라 비유하건대요 11. 어떤 사람이 그의 본집을 읽고 잘못하여 험한 길로 틀어섰는데 11. 그 험한 길 도중에는 여러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릉이, 독사등이 많이 있어서 11. 길흘은 사람이 험한 길에 들어서 매장간 사이에 이 모든 독한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11. 그때만은 술법을 안고 여러 가지 산하온 도왕 및 야차의 독가지도 12. 잘 풀 수 있는 선지식이니 있어서 이 험노에서 12. 자꾸만 이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들을 만나 12. 나이에 딱 한 사람아, 어쩌자고 흐른 길로 들어왔는가 13. 어떤 기비한 술법이라도 가지고 있어 14. 모든 동물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14. 한자의 길 흐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문턱 험노에 15. 들어서 한 것을 비로소 알고 15. 호흡 물러나서 흑이에서 벗어났는데 15. 이 선지식이 그를 이끌어서 15. 노속의 여러 약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15.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여 편안하게 15. 한 년 후에 그에게 말하기를 닦은 사람아 15. 이 다음부터는 저 길을 결코 가지 말라 15. 그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15. 또 목숨까지도 다치게 되느니라 15.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15. 헤어짐에 다 따라 선지식을 또 15. 길을 마냥 보던 길 가는 사람을 보고다 15. 침재나 또는 아니거나 같네 15. 또 남자거나 여자 그나 같네 16. 그 길에는 여러 가지 사나운 독한 것들이 많아서 16. 목숨을 잃는다고 말하였어 16.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스스로 채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 것과 같느니라 16. 이러한 가닥에 치창고 사른데 자비를 갖추고 16. 최고 중생을 구출하여 17. 천당이나 인간이 태어나게 하여서 훌륭한 낙을 받도록 17. 대중여인 모든 재고 중생들이 없도 17. 천당이나 인간이 태어나게 하여서 훌륭한 것과의 괴로운 물 하락도에서 벗어나 18. 영원히 다시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느니 18. 이것은 저 길을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에 19. 선지식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19. 다시는 영원히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는 것과 같고 19.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19. 권한다면 자연히 이러한 나여 19.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19.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19. 만약 다시 두 번 그 길을 발견하면 19. 아직도 미흡한 가운데 있는 19. 그 시라 일찍이 예전에 빠졌던 흠한 길을 깨달지 못하고서 19.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19. 저의 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지장고사리 19. 한편의 힘으로 구해내어서 19.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나의 저들은 다시 돌고 돌아 19. 또 악도에 들어가느니 19. 그와 같이 만약에 비중하면 길이 지옥에 빠지게 되어 19. 해탈할 때가 없느니라 19. 그때 학도 기왕이 합창공경하고 19. 부처님께 사례였다 19. 세존이시여 19. 저의 애들은 여러 기왕들은 19. 그 허수요가 활량없나이다 19. 연부지에 있으면서 혹은 사람에게 19. 이익을 주기도 하고 혹은 사람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는 것이 19. 각각 서로 가치가 안으오니 19. 이것은 저의 들이엇보입니다 19. 제가 근속들로 하여간 19.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여 보니 19. 약한 것이 많고 선한 것은 적습니다 19. 가정이나 혹은 성업체락장은 19. 방사를 지나다가 혹 어떤 남자나 19. 여인이 터릉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19. 산보를 공양하는 일산 하나를 달든지 19. 자그마한 향이나 꽃을 가지고 19. 불보살림을 존상 앞에 공양하거나 19. 혹은 존중한 경전을 독송하거나 19. 향을 사루어 부처님 법문을 한 기절이나 19. 한 개송이라도 공양하면 19. 저희들 기왕이 사람에게 경례하되 19. 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같이 하며 19. 각각은 힘이 있고 돈을 맡은 모든 작은 귀신들로 19. 하여간 다시 호해하게 하여서 19. 사나운 행행 사나운 병떡과 같이 하는 일들이 19. 이 사람의 집 근처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서 19. 더구나 그런 것이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 19. 부처님께서 기왕을 칭찬하시기를 19.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과 염나 천자가 19. 터부러히와 같이 는 이 선 남자 선 여인을 19. 옹호하니 내 또한 19. 풍망가 채석에게 일러서 19.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19. 이에 말씀을 하실때 19. 회종에 한 기왕이 있어서 이름이 주명인데 19. 부처님께 말씀드리리라 19. 세전이시여 저는 본래 험련이의 연부제 19. 사람들이 수명관장하고 이사운데 19. 저 애들의 알 때와 죽을 때를 19. 제가 모두 맡아서 하오며 19. 저 본래의 원에 있어서는 19. 크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19.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19. 죽음에 모두 편안함을 19. 얻지 못하나이다 19. 웬야하우면 위험부제 19. 사람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19. 남자이거나 19. 여자이거나 간에 나기 전에 19. 착한 일을 하게 되면 19. 집안의 아이에게 더하고 19. 도지신도 한없이 기뻐하면서 19. 희귀와 어머니를 홍호하여 19. 큰 날락을 늦게 하고 19. 근속도 희롭게 한 나이다 19. 그러므로 희미하희를 낳은 뒤에는 19. 삶과 살생을 말아야 할 것이온데 19.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가 19. 삶 모이게 먹이며 19. 또 한 많은 군속들이 19. 오여 술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 19. 호래를 부르고 풍악을 훌리고 19. 즐긴다면 19. 보자가 함께 편안하고 19.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나이다 19. 왜냐하면 나이를 낳을 때 19. 무수한 악한 귀신과 19.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19. 피를 먹고자 하워 19. 그늘 제가 미리 사택 19. 도지의 신들로 하여가 19. 삶 모아 해기를 보호하여 19. 편안하게 해주나이다 19. 그런데 사람들이 19. 안락함을 얻었으면 19. 마땅히 착한 일을 가여서 19. 여러 도지의 신들에게 19. 보다 파여여 하워 19. 하워 끝을 노려여 19. 삶 목숨을 죽여서에 19. 잔치를 베풀곤 하니 19. 희는 스스로 19. 재앙을 불러서 받는 일이라 19. 삶 모아 해기가 19. 함께 송상을 하는 것입니다 19. 그리고 또 연부제 19.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19. 그와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19. 그들은 모두 악도에 19.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이다 19. 그런데 더구나 스스로 19. 성근을 닦는다면 19. 저의 힘을 더하여 19. 주는 것이 되오니 19. 어떠하랴까 19. 그러나 19. 이 염부제에 19. 서순을 행한 사람들도 19. 인정할 때에는 19. 역시 백천이나 되는 19. 악도에 빠진 19. 귀신들이 19. 부모나 모든 군 속의 19. 형상으로 변하여 19. 나타나 만기인을 19. 이끌어 19. 악도에 빠지게 하긋날 19. 어찌해 19. 하물면 19. 본래부터 19. 악을 지은 자들을 19. 말에 19. 무얼 하와랴까 19. 세전이시여 19. 희와 같은 연부제여 19. 남자와 여자들을 19. 임종할 때에는 19. 신식이 혼민하여 19. 선악을 19. 분간하지 못하며 19. 눈 귀로는 19. 나무와 같은 19. 보거나 듣는 것이 19. 없는데 19. 만약 19. 그 이 모든 19. 권속들이 19. 마땅히 19. 큰 공양을 19. 베풀고 19. 존중한 경을 19. 읽으면 19. 불보살의 19. 명예를 19. 영함여 19. 이러한 19. 좋은 인연이 19. 능림한 인으로 19. 하여간 모든 19. 악도를 19. 여에게 19. 하고 모든 19. 마군과 19. 귀신들이 19. 흩어져 19. 사라지게 19. 사라지게 19. 아이다 19. 세전이시여 19. 일체 중생이 19. 인정할 때 19. 안약한 19. 부처님의 19. 명예나 19. 한 포살림의 19. 명옹만 19. 들어도 19. 혹은 19. 태성경전의 19. 한 기절 19. 한 개성이라도 19. 듣는다면 19. 제가 희르간 19. 사람들을 19. 살펴 19. 혼부간 19. 지옥이 19. 떨어질 19. 살생의 19. 만하니 19. 소소한 19. 낙업으로 19. 인하여 19. 악도에 19. 떨어질 19. 자들을 19. 모두다 19. 해탈을 19. 얻게 하겠나이다 19. 부처님께서 19. 주면 19. 기왕에게 19. 말씀하시기를 19. 내가 19. 대자비로는 19. 이 큰 문을 19. 세워 19. 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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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행사 19. abdomen 20. nen 20. 벌리 세전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다할 때까지 생각 생각에 연부제어 이 중생들을 홍보하여 선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한라감을 얻더라 한여타만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을 때 저의 말로 믿고 받아들이며 모두 해탈하여서 그 헌리에 걸렀는 것이 원이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직장보살에게 말씀하시기라 이 수명은 핫한데 기왕은 이미 과거 백천생 통안을 지나오면서 대기왕이 되어서 낳고 죽는 가운데 스중생을 홍보하고 있나니 이 대기왕의 자비원력엔 가닥에 현재 대기왕의 몸을 놔두어서도 실로는 귀신이 아니니라 앞으로 일 백칠십급을 지나서 수명지에 대해 수명지에 대해 기왕은 마땅히 성굴할 것이니 그때 운명훈은 무상여래이고 그부의 이름은 날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숙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나 그비대리라 직장보살림이시여 이 대기왕의 희릉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면서 그가 제도하는 천상사람과 세간사람도 또 그 수가 할 양 없나니라 그때의 직장보살마 살게서 부처님께 사대여 여쭙 대세전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희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생사 중에서 큰 이의 태도로에 할까 하오니 원큰 대세전께서는 허락하여 주어서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러시길 내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제고 흉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여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한 지금이 바로 그때라 마땅히 속히 서라여라 나는 고아 열반하리니 그대의 원은 일찍에 마치게 된다면 나도 또한 현재와 비태여일 제 중생에게 근심이 없으리라 시장보사리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전이시여 과거 무량하성 지급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시니 혼은 무변시 인결의 이신이라 맞냐 그땐 남자나 개인 부처님 이 부처님 명호를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고아 사십급 동안에 생사 개의 중재를 초월하고 늘 어찌 하물면 부처님의 형상 초성하고 탱화도 무시여 공양하고 찬탄함이 하미야 그 사람이엇는 혹은 무량 무변 하나이다 또 가그 항하사 그 배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나 고성여대의 신이라 맞냐 어떤 남자나 혜인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한번 손가락을 튕길 동안만이라도 발심하여 지휘하면 이 사람은 우상도에서 길이 태전치 아니 하리라 또 저 과그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파두마 성여래 신이라 맞냐 헛던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되 길을 고치기만 하여도 이 사람이 마땅히 천분의 흉력을 하늘 중에 태어나 하늘 하늘 하물면 지극한 마음으로 현불을 모심이 오랫가에 또 저 과거 말로는 흐루다 할 수 없는 그 배 부처님 세상에 출연하신 이 명호는 사자 우열의 신이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회하면 이 사람은 한량 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마 정수기를 받나 있나 오 과거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신 이 명호는 구려운 소원 불이신 이라 만약 어떤 남녀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어쩔 하거나 또 찬탄 하거나 하면 이 사람은 저 현급 천벌 해종에서 대폭황이 되어서 높은 수기를 받나 히다 또 과거에 부처님의 세상에 출연하신 이 명호는 비밭이 불이신 이라 만약 헛던 남녀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나서 성묘한 낙을 받나 이 다 또 과거 무량 무소 항하 사급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니 오는 다보 혈의 이신 이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시면 들으시면 불경에 약도에 떨어진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성묘한 학을 받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보상 여리 지시도 약 어떤 남자나 여인 희근 아가니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올빼치 않아서 알아 한의 과보를 얻나 히타 두고 그 무량 하승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가사당 여리 시라 맞냐 흩든 남여인이 이 부처님의 평호를 들으면 일백천 급의 생사계의 죄를 초월 하나 이나 어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대통상 왕 여리 대신 이라 맞냐 그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낭하사 부처님의 슬퍼 안심을 만나서 반드시 포리를 이루어리라 또 과거에 청월 불 산랑 불 지성 불 명명 왕 불 지성 세 무삭 여성 불 마늘 불 홀명 불 등 이루어 한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이 계셨나 다 세전 세전 이시여 현재나 미래에 일체 중생에 하늘 사람 도는 사람이 그나 혹은 남자나 여인이 그나 나간에 단 한 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할 양 없건 한 물면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흠하는 것이 어디 까 이에 중생들을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희익을 얻어 마침내 나 학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 만약 목숨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집안의 근속들 중 한 사람만 이라도 이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염하여도 영을 마치는 사람은 넘어 간의 대제를 제하고 나머지 헛보는 모두 다 소멸되어 며 홍보 간의 대제가 비록 급중한 것이여서 급을 지나도록 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대에 그를 위하여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른다면 이러한 융계가 점점 소멸되고 늘 헛지 하몰면 중생이 스스로 그러고 생각하미라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량없는 포기은 나이다 그때의 지장 보살 마사리 부처님의 위신역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창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전이시여 제가 읍도 중생을 보시 공덕을 해하려 보건되어 가벼운 자도 있으며 호화 중한 자도 서서 어떤 이는 일생동안 복을 누리는 히도 있고 십생동안 복을 누리는 히도 있고 백천생에 큰 복을 받는 히도 있으니 일은 어떤 가닥이 옵니까 바라옵건대 세전이시여 절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의 부처님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지금 네 도리에 천국의 일체 대중인 보인 네 보임에서 연부제에서 부시한 공덕을 가볍고 중한 거소 해하려 서 말하노니 넌 마땅히 자세히 들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 일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기꺼이 듣고자 나이다 엄년부제 여러 구강이나 재상 또는 대신이나 큰 장자나 큰 철첼리나 대파라문 등이 있어서 매우 빈곤한 자를 만나거나 곱초 또는 방어리나 기머거리나 소경 등 이러한 가지 가지 불구 자를 만나시 대구강 등이 보시 하고자 할 때 마냥 흥이 되자시 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니고 선순을 내보시 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로 위로 하면 이 구강 등이 얻는 복리는 배 항아사의 부처님께 보시 한 공급 과 같은 이라 햇냐 하면 위는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흰천한 무리 또는 흉한 불구 자에게 큰 자리심을 바란 영구라 이들이 얻는 복리는 백천생 동안 항상 질보가 부족할 것인데 어째 하물면 은신 부족이 있겠느냐도 지장 보살이의 만양 미래세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이 부처님의 탑이나 절이나 혹은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몸 벽지 불 등을 촌 등을 보아서 스스로 공양과 포시를 하게 되면 이 구강등은 상급 동안 체석 천왕의 몸이 되어서 성요한 낙을 받을 것이며 만양 능리의 포시한 복리는 벗게 회양하며 이에 대해 구강등이 시급 동안 항상 대범 천왕의 대리라 또는 시장 보살이여 만양 미래세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담요 와 경전 이나 존상이 무너지고 파괴된 그 살만 나희를 보고 이 구강등이 팔심하여 보수하되 호아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끝나면 백천인 등에게 보신 년을 맺어주며 이 해 구강등은 백천생동 공간 항상 천연 성왕의 몸이 될 것이고 같이 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네 다시는 이 탐묘 앞에서 해양심을 내게 되면 이러한 구간이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불도를 이뤄니 과외보는 한량없고 가위없나이다 어허치장보사리아 미래세의 모든 구간과 바라문 등이 모두 넓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안약한 생각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갖추고 허약음식하고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하여 주면 이러한 복리는 가장 커서 가위 생각할 수 없느니라 일백급 중에 항상 진건 천조가 될 것이며 이백급 동안에 항상 육력 천조가 될 것이며 등헌이 학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동안 기러개로운 소리도 듣지 않을 것이며 길경에 부처를 이루어내다 또 지장보사리아 만장이래세 어떤 구간과 바라문 등이 능니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능니 해양하면 많고 적고를 묻지 않니 하고 길경성구랄 그 신이 헛지한 물면 재석이나 범천이나 잊은 윤망은 화보를 받겠느냐 그러므로 지장보사리아 그대는 늘 내 중생들이구나여 마땅히 이렇게 배워도록 하라 또 지장보사리아 미래세에 만나 선남자나 선여인이 불꺼 가운데서 틀꺼 만한 먼지만큼의 작은 선근을 심어라 하던 바 폭리는 가해 비호할 수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아 미래세에 만나 선남자나 선여인이 있어 부처님의 존상이나 보살 벽지부월 천윤성왕의 형상을 만나서 고시공양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묘한 낙을 받을 것이며 마냥 흥히 벗게 회양한다면 이 사람의 복리는 가해 비호할 수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아 만양 비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대성경전을 만나서 호환기송이나 호환기절을 듣고 소중한 박음을 내어서 천탄공양하고 포시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한량없고 끝이 없는 그 복을 얻을 것이며 한양릉이 벗게 회양하면 그 복은 비호할 수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아 만양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타비나 사원이나 대성경전을 만나서 새것이며 보시하고 공양하면 우르르 보고 예배하고 찬탄공양합장할 것이며 홀에 대여서 호에 헐고 흘러진 것이라면 부수하고 관리하되 호에 홀로 마음을 내어서 하거나 호와 타인에게 건나요 모두 함께 마음을 내어서 하거나 한다면 희와 같은 사람은 삼십세양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다른 은인 사람은 낭산 전윤왕이 되어 선보 드릴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리라 아리라인 똥이치장 부사리여 만양 기래세에 선남자 선여인 불법가원 대신 넘바 성근이 혹고시 공양하고 혹은 타비나 사원을 보수하고 혹은 경전을 장성 갈래 하대한 틀끝한 문지한모래 물방울만한 글씨들 이러한 착한 일을 능히 벗기에 해양하며 희의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상묘한 낙을 받게 되며 혹은 타만 자기 집안 근속에게만 해양하거나 자신의 이에게만 해양한다면 희화같은 과부는 그 삼생동안만 학을 누리게 됐나니 있는 낙에서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리라 치장 부사리의 보시의 희년 공덕은 그 일이 희화 같느니라 그때의 견내지시니 후처님께서 대여 말씀하시니 세전이시여 세전이시여 제가 옛부터 한량없는 보살 마하사를 우르르 베옵고 해피하온바 모두 크게 불가사의 한신통과 지혜로서는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이 치장 보살 마살은 모든 보살들 보다도 서원이 매우 깊나이다 세전이시여 이 치장 보살 마살이 서연보재에 큰 인연이 서니저 문소 포연 관음 미로 보살 또한 맥천으로 형상을 놔두어 저 육도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되 호희려 끝이 사온다 지장 보살 마하살은 육도 일체 중생을 교화하시니 서원을 세원 급수는 초배 그 항하물에 와간 나이다 세전이시여 제가 생각하온 미래미 현재 중생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정결한 땅에 흑돌 대나무로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 보살의 형상을 그리건 또는 검은 동 철등으로 지장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형을 사르고 공양하며 후러러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에 사람은 사는 곳에서 곤 열 가지 이익을 얻게 된 아니 어떠한 것이 그 열 가지인가 하오면 이러한 토지가 풍면이 들 것이며 희능 같으기 길이 편안하오며 삼번 조상들의 죽은 근속이 참상에 나며 살아있는 사람은 가족들의 수명이 널며 혼은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며 휴가 물 풀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지른 헛대에 소모하는 일이 없으며 바른 나쁜 꿈이 없어지며 구는 추레 발대 신장들이 보호하며 시번 송스러운 흉년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전 이시여 미래 세나 형세의 중생이 반양능이 거주하는 적당한 장소 예수 예수 이와 같은 공양을 올리며 오한 이와 같은 희익을 헛게 된 아니겠니 지시니 다시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니 세전 이시여 미래 세중에 만냐 흩든 순남자 순녀 희익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 경장과 보살의 형상을 보고 이 사람이 다시 이 경을 독성하며 보살 보살을 공양하면 제가 항상 밤낮으로 근본실력으로서 이 사람을 보호하여서 암물 부활 또는 도적이며 크고 작은 행행이며 나쁜 일들을 모두 다 소멸 개하오리다 부처님께서 지신에게 이러시길 견내요 너의 큰 실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노라 왜냐하면 연부제의 도지가 모두 그대의 지킴을 힘입고 있소서 초목이나 모래와 돌뼈와 살대와 갈대국식과 살등 고백까지 땅으로 해나여 힘든 것이며 힘 모두는 다 너의 힘을 입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또 시장보살의 이익에 대하여 그렇게 잔단하니 그대의 공덕과 신통은 저 보통의 지신들보다 백천배나 대난이라 만양 미대세 중에 선 남자 선 여인에 서서 보살에게 공양하고 희경을 독성하되 다만 지장보살 본능 영예의 한면 단 한 가지 일만 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흔 마땅히 근본실력으로서 그를 옹호하여서 홍하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귀에 들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 여덟 어째 물며 그러하여 건받게 함이 있겠는가 다만 너 혼자만이 이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제석과 품천의 권속들이 다 이 사람을 옹호할 것이 할 어째 하여 그러한 성년들을 홍고를 받는 것인가 이는 다 이치장 보살의 형상에 해경하고 이치장 보살 본능 영을 톡송하기 때문이다 자연이 그 뒤는 모든 고행을 벗어나 열반낙을 느끼 때문이다 이치장 한 농호를 받는 그 신 이라 그때의 세종 깨여서 정수리 위로 부터 백천만 억의 그 한 호 상관 다를 놓으시니 이른 빛 호 상관 이며 대 소 상관 이며 대 오 상관 이며 좌 고 상관 이며 대 정 오 상관 이며 벽호 상관이며 대 벽호 상관이며 홍호의 상관이며 대 홍호 상관이며 노코 상관이며 대 노코 상관이며 금호 상관이며 대 금호 상관이며 경운호의 상관이며 대 경운호의 상관이며 청년호강이며 대천년호강이며 보륜호강이며 대포륜호강이며 일륜호강이며 대일륜호강이며 월륜호강이며 대홀륜호강이며 세종께서는 이러한 호상광을 넣으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의 천령팔부인비인 등에게 이뤄시대여래가 오늘 둘이 전공에서 시장보살이 저 인광과의 천상을 희택해 하는 일과 부사의 한 일과 성스러운 인연의 길을 초월한 일과 직지를 하던 일이며 끝내는 한족다락삼약삼포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이를 높이 높이 찬탄하미니라 이 말씀은 아실 때 회중의 한 부살마살에 계시니 명호강이며 관세연보살림이시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꿇어 앉아 합창하고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대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의 지장보살마살이 대자비를 갖추시고 최고 중생을 불상해 계셔서 천만억 세계에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시고 있는 바 그 공덕미에 불가사의 한 위실력을 전하님이 들은 나이다 세존께서는 시방의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희부어 동성으로 지장보사를 찬탄하시며 이러시길 바로 과거와 현재와 이래야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오히려 다 못한다 하시였고 또한 지난번에도 세존께서 뒤중에게 말씀하시길 지장보살마살이 갖춘 공덕 등에 대하여 높이 높이 찬탄을 아끼지 않으심을 보이셨나이다 세존이시여의 바라오 근대의 현재와 일체중생을 위하시여 지장보살에 부사의 한 일을 말씀하셔서 천령팔부들로 하여금 우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도록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의 관세여 안보살에게 이러시길 그때는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서 호하늘이나 호황용이나 남자그나 여자그나 신이그나 이리으나 네 지옥도 최고 정생 같지도 또한 너의 이름을 듣거나 너의 상상을 보거나 너를 생각하고 따르는 자나 또한 너를 찬탄하는 이러한 여러 중생들은 모두 위없이 높은 도에서 반드시 물러서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묘락을 갖추어 누리며 인가가 장차 성숙함을 기다려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고 있는 바 그대가 이제 대자비로의 중생들과 천령팔부들을 가협이 여기고 온 회계에서 지장보사를 불가사의 한이게 대한말을 듣고자 하니 그대는 마땅히 잘 들으라 내가 잊지 말하리라 관세여 암보살이 말씀들의 길을 그러하옵니다 세전이시여 듣고자 하옵나이다 부처님 개성의 관세여 암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래와 현재의 모든 세계 가운데 천상인간이 천상복에 닿하여 다섯 가지 태세하는 모양을 나타내거나 혹은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와 나이와 같은 천인의 남녀가 그러하옵나 형상을 나타내는 그설 보거든 오악 지장보살의 형상을 폐옵거나 호악 지장보살의 영호를 듣고 한 번 후르르 보고 한 번 절하면 그러한 희의 여러 천상인간은 천상복이 더하여 큰 쾌락을 받게 되어 길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하거든 어찌 하물면 지장보살 형상을 배웠거나 그 명호를 듣고 여러 가지 향이나 꽃이나 의복이나 음식이나 보배나 영락을 가져 호시하고 공량함이랴 이 사람이 얻는 바의 꿍득과 복리는 한량 없고 까이 없는 이라 간세염 보살염 한약 현재 미래의 희의 모든 세계 중에 욕도 중생이 명을 마침에 이르렀을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서 한 소리라도 귓가에 지나가게 하여도 희의 모든 중생이 길이 사막도의 고초를 얽지 않으리니 어찌 한물며 목숨을 마칠 때에 풍목은 속들이 희한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집과 제 몰가 보게오 의복 등을 가져서 지장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거나 호화 병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직 숨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지장 보살의 형상을 눈으로 보고 기로 듣게 하여 돌을 나는 권속들이 집과 보배 등을 가져서 그 자신을 위하여 지장 보살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게 하여 이 이 사람에게 일을 날리 하여서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며 그 사람이 읍보로 충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도 이 공격을 받아서 병든 병든 수명이 더 길어진 나니에 사람이 많냐 이 엎보로 명이 다하여 그동안의 모든 지역장으로 바탕이 악도에 떨어질 지라도 이 공격에 의하여서 죽은 뒤에 모든 지역장이 다 소멸되고 곧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어 성료한 낙을 받으리라 간세 엄보살 여 만장 미래 새해 어느 남자나 여인이 호아 정복을 대나 호아 세 살 다섯 살 때와 열 살 이하에 부모를 잃거나 또는 형제 자매 이별 하고 이 사람이 이미 장성하여서 그 부모와의 근속을 생각하되 어떤 낙도에 내 떨어졌을까 또는 너는 세계에 태어났을까 또는 하늘에 태어났는가 몰라 만장 만장 사람이 흥이 지장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 그나 내 지명호를 듣고 한 번 보고 한 번 절하거나 하루에서 칠일이 되도록 하면 처음에 내 마음이 불러가지 않고 명호를 부르고 형상을 보고 후르르 예배하며 공량한다면 이 사람 군속들은 그들이 지은 읍으로 악도에 떨어져서 마땅히 여러 급을 지낸다 할지라도 이 잔여나 형제 자매가 치장 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해탈을 얻어서 인간이 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묘한 낙을 얻을 그시니라 그리고 만약 힘이 복된 힘이 서서 인간이 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묘한 낙을 우리는 자라면 이 공덕으로 더욱더 성스러운 인연이 더하고 한량없는 낙을 받는 것이니라 다시는 이 이십일 일동안 일심으로 치장 보살의 형상에 후르르 절 하면서 그 명올을 염마여서 만분을 채우면 보살 개성 후변신을 나타내어 이 사람에게 그 흑은 속에 태어난 구슬 날리고 혹은 꿈의 보살의 대신 통역을 나타내어 서치니 이 사람을 그느리고 모든 세계에서 여러 근속들을 보여줄 주울 그 신 이라 그리고 또 매일 보살의 명올을 천번씩 염하고 천열에 흐르게 되면 이 사람은 마땅히 정신토로 보살의 그가 있는 곳을 토지 신을 시켜 호의하며 현세의 의식이 풍족하고 떨어질 병이나 고통을 없이 하며 또한 행행되는 일이 그 문안에 더러워지 못하 그늘 어찌 함물며 그 사람의 몸이 미치겠느냐 이 사람은 끝내는 보살의 날의 마중 숲 이를 넣 드리라 한세 엠 보살이요 환약 미래 세이웃은 남자 여인의 선을 꼭 하나 큰 자기 심을 내여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위없이 더 높은 부디를 낳고자 하는 사람이나 삼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여른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해하되 혹은 향꽃의 복 포배나 음식 등으로 공량하고 후르르 예배한다면 이 선남자나 선녀인을 원하는 박수 기성시대여 영원히 장애가 없으리라 관세의 안보사리의 만장 미래세에선 남자에선 여인이 현재와 미래세에서 백천만억의 여러 가지 소원가 백천만억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고자 하거든 다만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귀해하고 후르르 예배하며 공량하고 찬탄하면 이 화같은 소원이나 구하는 바가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며 지장보살의 대자비심으로 길이 너를 옹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의 품속에서 지장보살의 마중수기를 고아받을 것이니라 흔세염 호사리염 만장 미래세에선 남자에선 여인이 대승경전에 깊고 귀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부사히한 마음을 내어서 읽고 외우고자 하여 슬사 밝은 서성을 만나서의 가르침을 일숙하게 받아도 금방 긁은 것을 금방 희져서 해와 달이 흘러도 능히 독성할 수 없는 것을 이선 남자 선여인들 숙세의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이한 연고로 대승경전을 독성하는 성품이 없는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으며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정스럽게 그 사실을 살리며 다시 한 곧의 복음식 그 밖의 여러 가지와 구덩어로 보살게 콩양 홀리고 또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지장보살 형상 앞에 하루낮 하루 밤을 지내고 뒤에 합창하고 마실 것을 청하고 나슴 흐리이를 돌려서 남쪽으로 향하고 입을 댈 때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셔야 하느니라 마시고 나서는 호신체와 술과 사흡과 망어와의 모든 살생을 7일 혹은 37일을 상가하면 이 선남자 선녀인이 꿈 가운데 지장보살이 가위없는 몸을 나타내시어 희망에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희망에 물을 부어줄니 이 꿈을 깨면 곧 총명을 얻어서 경전을 일고 한 번 귓가에 지나가기만 하여도 기억하며 한 글귀 한계 속만 질이 잊어버리지 않는 이라 권세엄보사리의 만양미래세에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부족하여서의 홀의식을 구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혹은 질병이 많거나 혹은 흉하고 세암이 많아서 집안이 불안하며 그 안 속에 흩어지며 호황모든 행사가 많아서 몸을 괴롭게 하고 잠자는 꿈 사이에 많은 혼람이 있거든 희와 같은 사람은 시장고살의 이름을 듣고 지장고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여서 엄하게 일을 한 번을 채우게 되면 네 모든 여의에 취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서의 의식도 풍족해지고에 따라서 잠자리는 꿈속에서 안락함을 얻는 이라 권세엄보사리의 만양미래세에선 남선녀가 있어서 혹은 생계로 인하거나 혹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호황나고 죽음으로 인하거나 혹은 급한 일로 인하여서 산숲 속에 들어가거나 물과 바다와 같은 큰 불을 건너며 험한 길을 지날 때 이에 사람이 먼저 마땅히 지장고살의 명호를 만번 현나면 그가 지나는 곳의 토지 귀신이 위호하여 간하문무나 양근하에 누울 때에 영원히 안락하게 되고 또한 호랑이의 늑대사자와 그 밖의 모든 독해를 만나더라도 그가 능히 해를 입지 않느니라 관세엄보사리 이 지장보살은 현보재의 큰 인년이 이 서만장 모든 중생에게 이 보살의 띠한보고 들었니에 끙은 이를 말하자면 백천급동안을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관세엄보사리여 그대는 실력으로서 이 경을 유포하여서 사바세계여의 중생으로 하여간 백천급도로 길이 안락을 받도록 하라 이때에 세종계서계송으로 이스라엄 말씀하시되 내가 이제 지장보살 위신역을 보니 당하사그스라이어도 다 말할 수 없느니 보고 듣고 후러러 헤배하기 일념 중에 인간천상에서 그 아이에 한량없어라 남자그나 여자그나 용신이거나 복이 다해 악도에 떨어질지라도 진심으로 지장보살게 기회하면 수명 늘고 모든 세상 소멸되리라 어떤 사람 흐려서 부모일거나 형제 자매 여러 군속 흩어져도 자란 뒤에 그네들 혼신이 어디서 헤매는지 몰라도 그의 지장보살 형상을 조성하고 그녀서 한시도 쉬지 않고 우러러 절하면서 이십일일 동안 그 명호를 알려마면 지장보살 끝없는 그 몸 나타내시네 그 희금속 있는 곳을 낱낱이에 보이시며 악도 중에 있더라도 모두 다 구애내내 만양릉이 천막은 물러서서 안으면 마땅히 마정수계를 받게 되리라 위험넘 부디를 닦으려하고 삼계여 이 모든 괴로움들 치려 하염 마땅히 대비심을 내어서 지장보살 그룹한 형상에 예배한다면 모든 소원 습히 승체되고 가로막는 모든 읍장 사라지리라 모든 중생 피안으로 인도하려는 부사의 안 그룹한 원 세워끝만 읽고 읽고 또 읽어도 지난 동안 지은 읍장 방에 되어 읽어도 기억하지 어려워라 높고 높은 데 성경전 기억할 수 없어도 향과 고아 독감 음식 모든 창구를 보살게 공량하며 깨끗한 물 한 그릇 보살님께 올려서 하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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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지난 뒤에 마실 때 오신 채와 술과 고기 먹지 않고 사음과 망어와 살생을 하지 말며 이십일일간 보살 명호 지성으로 흠하면 꿈속에 만나보고 깨어서는 종명어들이 이 경전일런 소리 귓가에만 지나가도 천만생을 두고 두고 흐름이 없으니 이 모든 것 지장 보살 무사히 안힘 지혜왕의 총명을 내려 주미라 가난하고 병많은 융생 지반이 몰락하고 모든 건소 흩어져서 잠을 자면 꿈자리 불안하고 구하는 그 같게 안 되어도 지심으로 지장 보살 우러러 절하며 모든 나쁜 일 다 없어지고 꿈속에서도 모든 날락을 얻게 되며 흰식 풍조롭고 착한 신들 옹호하네 어쩌다가 흠한 산과 바다 지날 때에 악독한 금수와 나쁜 사람들 악신들과 악의들과 그 밖의 사나움 바람문 고통 고난이 있다 해도 그룹한 지장 보살 형상 앞에 일심으로 예배하고 지승으로 공양하면 어떤 산이나 바다에도 모든 재는 영웅이 사라 지내라 정세 염 보살이여 지심으로 들으라 지장 보살의 미신여 끝이 없는 불가사의 백천만 급여도 다 말할 수 없나니 그대는 지장 보살이 같은 공덕 늘리 흘리어라 누구든지 지장 보살의 명호 호학 뜨끈하에 그룹한 형상을 우르러 절하면 장과 고 독 가 음식 공양 홀리면 백천생의 성교 한 봉당 누리리라 이 공덕을 벗개에 회양 지장 한명 건네는 부처 이로 생사를 건너 가리 관세여 안보살이 이를 마땅히 알라 항아사의 모든 국토에 늘리 알려줄지 다 그때의 세종께서 금빛 팔을 드시어 지장 보살 마 살의 이 말을 허루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지장 보살이 그대의 실력이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자비가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지혜가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변재가 불가사의 하도다 바로 시방 무덤 부처가 그대의 불가사의 한 공덕을 찬탄하기를 찬탄하기를 천만 급 동안 하여다 다 말할 수 없으리라 지장 보살 여 내가 오늘 니에 토리 천공 가운데 백천만 억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불보살 미에 천룡팔부 족한 보인 가운데서 다시 붙여가 노니 그대는 모든 중생들의 삼계를 허원지 못하고 훑다는 지에 가운데 서 있는 자를 하루낮 하루낮 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할지 니 안 물면 다시 온무가 아니라 야비지옥에 떨어져 문턱천만억급을 지나도 너울기야 귀엽게 할까보냐 지장부사리아의 남년부지중생들은 뜻과 성품이 정한 바가 없어서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아서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도 곧 사라지면 만약 악한 인년을 만나면 생각생각하기들 드러나니 이런 가닥에 내가 이 몸으로 백천억을 나누어서 교화하고 지도하되 그들의 경기와 성품에 따라서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시장부사리아 내가 희직한 저리의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아 그에게 촉하느니 만장 이래 새해 하늘과 인간의 선남자나 선녀인이 있어서 불러 가운데에 자그마한 성근이라도 심게 그것이 한 티끌티끌한 호래발한 물방울 안하더라도 너는 마땅히 도력으로서 이 사람을 옹호하여서 점점 더 높이 위험한 돌을 닦도록 하여 물러섬이 없도록 하라 지장부사리아 만약 미래 새해 하늘이나 인간의 흙을 따라 불을 받아 학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너는 그가 떨어진 곳에 다하가고 혹은 지옥문에 이르러서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한 부처님 한 보살의 명호나 대성경전의 한 기절 한 개성만이라도 휘운다면 너는 이에 모든 중생들은 실력과의 방편으로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무변신을 나타내어서 지옥을 부수고 한 흘에 태어나도록 하여 성묘한 낙을 받도록 하라 세종께서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시길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 이제 그대에게 부처가느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악도에 떨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부살마살이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말씀드리기를 세종이시여 원컨대의 세종께서는 음료하지 마시옵소서 만약 미래세에 선 남자와 선 여인이 불법 중에서 한 생각 공격심만 내어둘 제가 이제 백천방편으로 이 사람을 제도하여 성사 중에서 속히 해탈을 얻게 하오리니 함물면 어찌 허락하지 착한 일을 듣고 생각 생각에 수행 하미올레가에 사람은 자연이 위협나 큰 도에서 길이 퇴전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 말씀을 하실대 모임에 참석하였던 허공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세종이시여 제가 이제의 토리천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위신에게 불가사의 함을 찬탄하심을 잘 들은 나의다 만약 미래세에 선 남자나 선 여인과 내지는 모든 하늘과 용들이 있어 이 경정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혹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훌어라 예배한다면 몇 가지의 풍리를 얻게 되나 나이가 세종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일체중생들을 위하여 갈략기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허공장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풍렬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세에 어느 선 남자 선 여인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의 경을 듣거나 내지 독송하면 야한꽃 음식의 복고배 등으로의 부시공양하고 찬탄하여 우라라 예배하면 마땅히 스물여덟 가지 공덕을 얻으리라 천상과 용이 항상 지켜주며 선안과 간탈로 더하며 성인이 높은 인을 더하며 우리 도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의식이 풍족하며 질병이 이르지 못함이며 물풀의 재앙을 여읽으시며 토적의 행란이 없음이며 남들이 보고 존경함이며 신과 귀가 도와줌이며 여자는 남자 몸으로 바뀜이며 혀자라면 임금이나 대신의 달이 되미며 상호가 아름다움이며 천상에만이 태어남이며 혹 제왕으로 태어남이며 수명의 지혜를 허듬이며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미며 권속이 기뻐하고 즐거워함이며 모든 행략이 소멸함이며 업도가 영원히 소멸함이며 가는 곳마다 통달함이며 밤에는 꿈이 편안함이며 먼저 돌아가신 부모 근속 등이 구를 여읽이며 숙세여의 복을 받아 태어남이며 모든 성년을 창탄함이며 총명하여 금기간 수승함이며 자비심이 넉넉함이며 끝내는 부처를 이루어 미네라이 흑공장보살이여 만약 현재와 미래의 하늘요원 귀신도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거나 혹은 지장보살의 본은에 대한 일을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불어라 예배하며 일곱가지 희익을 흩어들이라 이런 빨리 성현을 지해 호름이여 희는 하급이 소멸되며 삼은 호돔 부처님이 지켜주미요 산은 보리도에서 물러서지 않으미요 혼은 보는 여기 더욱 중장되미요 육은 숙명을 통하미요 지름껏 내는 부처를 이루어 미네라 그때의 시방 여러 곳에서 워심말로는 희루 말할 수 없는 보듬 부처님과 대보살과 철룡팔부들이 서가무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 한 그은 미신념 높이 높이 찬탄 만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이 없었던 일임을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에 한량없는 향과 꽃 하늘꽃과 봄이 구슬비를 내리시어서 가무니 부처님과 지장보살게 공양하기를 마치고 나서이 모임의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다시 우러러 예경하고 부만 허베이 가해침 그 깜짝 쓰게 원 높이 부처님과 건보살마사리 오또다 법회에 모여오셔서 찬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 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다투사 악세고 거칠은 중생을 초복하여 호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난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이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광명의 구름을 놓으신니 이름바 대움만 광명운 대차비 광명운 대지혜 광명운 대반냐 광명운 대산매 광명운 대길상 광명운 대복덕 광명운 대공덕 광명운 대기여의 광명운 대찬탄 광명운 대였다 이러한 말 알 수도 없는 광명운 구름을 놓으시고는 더 여러가지 미묘한 음성을 해리시네 이름바 보시 바라밀음 지혜 바라밀음 인혁 바라밀음 정김바라밀음 선정 바라밀음 지혜 바라밀음 차비에 바야밀음 해탈은 무르름 지혜 염대 지혜 염대 지혜 염대 사자후염대 사자후염무레염대 우레험미었다 이러한 말 알 수도 없는 농성을 내시니 산바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무량 억수의 철령 귀신들도 도리천궁으로 모여 들었다 이를 대면 사천왕천 도리천 수연마천도 솔다천 하랑천 타와자 천범중천 북부천범융천 소광천 무량광천 강함천 소정천 무량 연천 변정천 복생천 보계천 강과천 음식 천무량음식 천무식 과실천무상천 우빈천 무열천천 신견천 선년천 색구경천마 예수라 천내지 비상비상 저의 저의 홍과 탄을 무리며 영원 무리며 기신물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강 신 나 신 수신 산신 지신 제체 신 묘가 신 주신 야신 공신 천신 음식 천묵 시엔 다위 심들 도 모두 호폐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건 기왕들의 희름방몽 기왕 탐열 기왕 럼증 기왕 탐태란 기왕 행변 기왕 섬동 기왕 자심 기왕 동리 기왕 대견 기왕 기왕 같은 이른 기왕들도 모두 다 포폐에 모여 들었다 그때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이보방자 보살 마 사례게 말씀하시기를 세가 세가 여기에 모임 어떤 부처님과 보살들과 하늘용 귀신들을 보느냐 지금이 세계와 타방 세계밀에 국토와 타방 국토에서 지금 돌이천에 모여 도로이 부패에 참석한 자의 수요를 헷갈겠느냐 불소사리 보살 부처님 게 아래였다 세존이 시여 제 실력으로 난 설사 천급 동안을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를 알지 못하겠습니라 부처님 게서 훈소사리 헷게 이르시리라 해가 불안으로 벌지란도 호의력 그 수요를 알지 못하겠나 니들 모두 다 지장 보살이 홀의 응급을 지내오면서 힘이 제도하였 거나 지금 제도하 거나 미래에 제도할 것이며 힘이 성취하였 거나 지금도 성취시키 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것이니라 문소사리 보살이 부처님 게 아래였다 세존이 시여 전원 과거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서 무해지를 헛더 사오미 전원 부처님 말소음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진 일소의 사오니 소가 인성문이 나 하늘용 던 부팔부 신종과 비례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성실한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반드시 여유로 불풍을 것이옵니다 설사 받아들였다가 또다시 비방하는 일을 면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 사라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해 하여 주옵소서 지장보살은 과거에 헛더한 행을 행하였고 헛더한 원을 세웠기에 능니 희철음 부사의 한생을 성취하여 사온다 멀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러시길 비효하건대 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촌목 총림과 벼삼갈대와 삼성미진의 그 갖가지 물건을 하나 하나 세워서 그 수만큼의 항아사가 있다고 하고 그 많은 항하의 모든 물에 수만큼 세개가 있으며 그 수 한세개 하나의 함먼지를 한급으로 지고 그 모든 급동안에 사인 먼지수를 시술을 다시 급으로 치더라도 시장 보살이 신재하의 과일을 충득한 이대의 통안을 위해 했던 비오보다도 천배나 천배나 많으니라 그러니 허물면 성문이나 벽지부리 지휘에 있은 들 통안이랴 군수사리아 군수사리아 이 보살의 신념과 서헌은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는 히라만냥 길의 세개의 선남자 선녀인이 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혹은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부르거나 내지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든 그나 형상의 치를 부르거나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백분을 삼십삼천에 태어나 영영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군수사리아 이지장 보살 마살은 처음은 남은 과거 이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그 앞전의 큰 장자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사자 분시엔 구정만 행여래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창음하심을 보고 부처님께 아래 길을 세존이시여 세존 개선은 어떤 행원을 지어 사옵기에 이러한 상호를 얻으셨나이까 이에 사자 분신 구정만 행여래 께서 창자의 아들에게 이러한 시대의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지도해서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구하셨느니라 문소 사례야 그때 장자의 아들이 큰 서원을 하기를 제가 미래에 세간 다 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그 동안 이에 최고를 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늘리 반편을 베풀어서 모두 배탈시킨 년 후에 야재 자신이 비로소 풀도를 희료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 억나요 타의 희로 말할 수 없는 급동안을 아직도 보살로 있느니라 또 과거 불가사 이하 성비가 그네 그때 세상에 부처님 이 계시여 호롤 각하 정자 제왕 여래라 하셨으니가 부처님 부처님의 수명은 사백천만 의 가성 지급 이었느니라 그 부처님의 상법 동안의 한바람은 다리에 다리에 서서니 그는 숙세에서 깊고도 두터운 복을 심어여라 사람들로부터 헌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가거나 있거나 안거나 눕거나 간니 모든 하늘이 그를 홍호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사낸 것을 믿고 항상 산부를 엄숙히 여겨 선부로 그 딸은 여러 가지 왕편을 베풀어서 그의 어머니에게 권유하여 다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이에 목숨을 마치고 그의 헌신은 북한 지옥에 떨어졌나 이라 그때 파란문화에 따른 그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 계실대 인과를 믿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흡을 따라서 반드시 악도에 떨어졌을 것으로 알고 집을 팔아서 늘리 좋은 향과 고통 고통 밖의 모든 공양을 홀린 물건을 구하여 가지고 그 전 부처님의 탑과 절에 크게 공양을 홀렸느니라 그때 파란문화에 따른 과강정자 지왕 유리의 형상을 한절 한절 한해 모셔서 그 그림의 위영이 장음하고 두루 원망 부족함을 보고 그때 파란문화에 따른 더욱 후루루의 배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혼자 생각하기로 부처님의 명언은 태가기시라 홍같이 예를 갖추셨사니 만약에 세상에 계실대라면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께 와서 물으면 반드시 나의 어머니가 신 곳을 알려주실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울면서 오래 돌아 부처님을 후루루 보고 기도하였더니 그때에 온현이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려 호대 우는 자야 성녀야 넌 뭐 슬퍼 하지 말라네 이제 내 어머니가 간 곳을 알려주리라 예 바람 예 바람 합창하고 공중을 향하여 하리였다 이 어떠한 싱그루 신득이 없기에 저의 근심을 흘러 그러이 풀어 주시옵니까 제가 어머니를 읽은 이대로 밤낮으로 생각하고 생각하여 사오나 저의 어머니가 가신 곳을 물을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의 공중에서 다시 소리가 나서 바람 문의 딸에게 이르 길을 나는 내가 정성을 다하여 우르르 절을 하는 과거의 각 강정자 제왕 여래이다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의 중생들 보다 배나 드 하기 때문에 와서 흘러 주노라 이 소지를 듣고 바람 문의 다른 간격하여 몸부림쳐서 팔다리가 성안데 없이 다쳐 쓰러지자 좌우에서 부축하여 돌보아 한참 뒤에 다시 정신을 차비고 공중을 향하여 여쭈어 마라데 부처님이시여 바라오 건대에 흰자하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여 저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늘 길이 없어서 곧 죽을 것만 갔나이다 그때 각 환경자 제왕여래 백께서 성노에 길이 시개 니가 공양올리기를 마치 그던 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의 한점로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에 한 명 곧 네 어머니의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위에 바람은 흐이 따른 곳 부처님께 예배 드리고 지구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대한 생각으로 단정히 앉아서 각 광경자 제왕여래를 생각하였다. 그대로 하룻날과 하룻밤이 지나자 혼연이 자기 자신이 한 바닷가에서 화잇섬을 알았는데 그 물음 펄펄 끓고 호르며 혈어 사나운 임성들이 많고 모두가 무미새로 태어서며 바다 위를 동서로 날아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이었으며 그 속에 남자 혀자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속에 빠졌다. 솟아났다 하는 것을 사나운 짐승들이 다투어 잡아서 떳떠먹는 것이었다. 또 보니 아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은 가지가지였어 혹은 손이 여럿이고 눈이 여럿이고 다리도 머리도 여럿이며 그 금리가 입 밖으로 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구리 같은 것들이 모든 지인들을 몰아다가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며 오! 스스로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 대로 서로 헐퍼 묶어놓는 형상이 천만 가지인지라 차마 오랫동안 볼 수가 없었다. 그때의 바람은 나의 따른 염불하는 힘어라 자연히 두려움이 없었느니라 그 기하에 한 기왕이 있었는데 흰은 무더기라 머리를 조아리고 성녀를 경건히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보살은 어떠한 민연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람은 내 다리에 기왕에게 묻기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덕이 대답하되 참으로 지옥이 있나이다. 성녀가 묻되 나는 어떻게 하며 그곳에 이럴 수가 있게 성녀가 무덕이 대답하되 그것은 부처님의 휴신력이 아니면 흠력이 아니면 도저히 이럴지 못합니다. 성녀가 또 묻되 이 물은 어떤 년유로 저렇게 걸고 호르며 저 많고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죄인이냐 저 많은 사나운 짐성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덕이 대답하되 이곳은 연보제에서 악한 짓을 한 중생의 사십구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하여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 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 있을 때에도 착한 인연을 지연바가 없으면 부득이 본읍의 지연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그 때에 자연히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되는데 이 바다 동쪽으로 십만 유순을 지나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여기의 배가 되며 그 허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 위의 고통은 다시 거기의 배가 되나이다 이들은 삼모보라 지연바 스스로 받는 바입니다 허벌 바다라 하면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녀가 또 뿌덕기왕에게 묻되 지옥이 어디에 있나 이까 무덕이 대답하되 저 세 바다 속에 대지옥이며 그 지옥의 수가 백천리로 돼 각각 차별이 있으나 큰 것이 열혀들이고 다음 것이 오백이 있으며 또 그 다음 것은 천백이 있는 바 그 허치똥한 고초는 희루할량이 없습니다 성녀가 묻어 기왕에게도 묻되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나 이까 기왕이 묻되 보살리마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떠한 일을 하셨나 이까 성녀가 대답하되 저의 어머니는 소견이 삿대여서 삼보를 비방하여 흘떠던 곳으로 잠깐 믿다가도 또 금방 공경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다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겠나 이까 성녀가 대답하되 저의 부모는 모두 바라문의 전속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 성견이여 어머니의 이름은 열제리의 힘니담 무덕이 합창하여 무덕이 합창하여 무리를 조아리고 보살에게 말씀하되 엉컨대 성자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시여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오소서 죄인이었던 열제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지금 삼일이 되었습니다 조순환자 시기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풍량을 베풀어 복을 닦아 각 항정자 제왕여대의 탑사에 보시를 한 명고로 보살의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희날린 묵간지옥에 있던 지인은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난 악을 우리에게 되었습니다 하고 기왕이 말을 마치고 합창하며 물러가는 이라의 파란문의 다른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왔어 이 힐을 깨달고 는 각 항정자 제왕 제왕 그대의 선상 앞에서 큰 소원을 세우기를 바라올 건대 저는 미래 급이 다하도록 최고가 있는 중생이 서면 마땅히 늘리 방편을 베풀어서 해탈하도록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소사리 보살 내게 이러시길 그때 기왕인 무덕은 지금 세수보살 와 그때의 파란문달은 지금의 지장 보살 일로 이 로 이거 로 오는 날 수도 없으며 헤아질 수도 없고 말로는 이루다 할 수 없는 한량 없는 나승기 세계에 있는 모든 지옥에 몸을 놔두셨던 치장보살의 분신이 모두 도디 천국으로 모여서며 또한 여대의 신통력으로 각방편에서 해탈을 넣고 법도에서 나온 천만억 나여 타수의 무리들이 함께 항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이들은 모두가 치장고사를 교하로 인하여 영원토록 한욕 따라 감자산보리에서 불러서지 아니하는 이들이며 이들은 머나먼 급으로 붙어 내려오면서 생산물결에 빠져 욕들을 실세없이 쫓아다니며 가정고초를 잠시도 실음없이 받다가 지장보살의 관계한 자비와 깊은 소원의 힘 때문에 각기 교과를 획득하고 희미토리 천국의 이름의 마음이 아주 기뻐서 열해를 후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큰 피파를 펼시어 백천만억의 가이에 생각할 수 없고 희망할 수 없고 말로는 희로할 수 없놈 후량아성의 세계의 모든 화신 지장보살 아하살의 희망을 어루만지시면서 이러시기를 내가 오타각세에서 희화같이 역세고 그치 이런 용생들을 교화하여 그들의 마음을 조복시켜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으나 그 중 열 가운데 하나 둘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있어 물어 내가 또한 백천만억으로의 분신을 나타내여 내리어 널리 방편을 베푸고 이 흥미가 수성한 자는 법을 들으며 곰 입고 받으며 혹 좋은 과보가 있는 자는 부지런히 건너며 성취되며 혹 어둡고 둔한 니는 호래의 토료 교화를 그치며 비로소 돌아오는 자도 있으며 혹은 헌비중하여 후르르 공경하는 마음을 해지 않는 자도 잇나니라 이렇듯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별이 있으며 분신을 나타내 제도하여 해탈시키되 혹은 남자의 몸을 놔두고 혹은 여자의 몸을 놔두며 혹은 하늘과 용의 몸을 놔두고 혹은 귀신의 몸을 놔두며 혹은 산수없네의 강보와 샘후무를 나타내여서 사람에게 이롭게 하면서 모두 지도해탈 해탈하게 하며 혹은 재석의 몸을 혹은 푸망의 몸물 혹은 전후랑의 몸물 혹은 그사의 몸물 혹은 구강의 몸물 혹은 재상의 몸물 혹은 관속의 몸물 혹은 비고 비고 우바세 우바니의 몸매지는 성문나한 벽지 불보살의 몸물 나타내시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비단 부처님의 몸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여름이 두고 근교하여 희화같은 교화하기 어려운 억새고 거칠은 최고 중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아직 초복받지 못한 자가 있어서 법을 따라 과보를 받게 되어 만야각도에 떨어져서 그 안개로 흠을 받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히토리 천공에서 은근히 우측한 것을 생각하오 사바세계에 미로 뿌리에 출세하실 때까지 중생으로 하여 금영영 모든 고통을 여의하 해탈케 하여 부처님의 수기일을 받게 하라 그때 모든 세계에 나타나셨던 지장보살의 문신이 다시 한몸으로 되어 형상을 이루어 희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구원한 것 이래로 부처님의 인도를 받다가 예 생각할 수 없는 실력을 얻고 갖추어 사오나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간 백천만억 항하사의 모래와 같은 세계에 도로 하여서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 의 몸을 그나 얻고 한 화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서 삼복에 기해하게 하며 영영 생사를 여예고 열받나게 이렇도록 하대다 면불법 가운데서 착한 일만 한다면 이것이 한 터럭 한 물방울 한 모래 알 한 먼지 혹은 뒤끌만한 것이라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여 제도하고 큰 이익을 얻게 하오리다 따라옵건대 세전이시여 후세여 야급 중생 때문에 염려 하지마오소서 이화같이 세 번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그때에 부처님께서 치잔보사를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내가 그대를 도와서 기쁘게 그대는 흥이 구원 급으로 부터 내려오면서 세운 큰 소원을 성취하고 장찬을 내 중생을 제도한 인년의 고 뿌리를 중독 하리라 그때 부처님 아이 엄마님 하야 부인이 공경 합장하고 지장 보살 계 어찌 없대 성자시여 현부제 중생이 흡을 짓는 차별과 그에 따라 받는 과부는 어떠한 나이가 지장 보살이 대답하되 천만 천만 세개 모든 국토에 혹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호원 의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 성문 가 벽지 불도 또한 그와 같으며 지옥의 세보도 한가지 뿐만은 아니오에다 엠하이 하부인이 치장 보살이 그듬 엽 좋대 바라오 군대 연부지 에서 지연 각가지 지옥으로 흰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서 합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도 투자 하오 히타 지장 보살이 다 성모 이시여 바라군대 잘 들으소서 지가 대강 말씀하오리다 성모 가여 주옵 대바라 혹군대 성자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치장 보살이 성모 해게 대다 하대 남념 부재 에서 받게 되는 제보의 희롬은 되게 희롸하옵니다 마냐 흐느 중생이 부모에게 부려하옵니다 하옵니다 보살 역사를 푸다며 과제 하기에 이러면 당연히 무관지역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급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만약은 어중생이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거나 산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장하지 아니한다면 이에 또한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으로 더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된다이다 만약 어떤 용생이 상조 대중의 물건을 침범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피고 피고니를 더럽히거나 혹은 절 안에서 흡역을 자행하거나 혹은 죽이거나 해체거나 한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으로 더 벗어날 기약이 없나이다 그치 산문이되 다음은 산문이 아니면서 상조물을 파괴하고 한불로 서며 신들을 속이며 기요를 허겨서 가지가지 나쁜 죄를 지으며 이러한 무리를 떠났다 국한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으로 더 벗어날 기약이 없나이다 만약 어떤 용생이 상조물을 훔치던지 재물이나 국식이나 음식이나 단 한가지라도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자는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으로 더 벗어날 기약이 없나이다 성모여 맞냐 그땐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지를 지으며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잠깐 하니라도의 고통이 멍추어 시기를 구하여도 가히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마야 부인이 그덕 치장고살에게 여쭈어 어떠한 것을 무관지옥이라 이름 하나에 까치장고살에 대답하되 성모이시여 모든 지옥은 대천리산 안에 있는데 그 중에 이 지옥에 열려들 곳이 있으며 그 다음의 지옥이 또 호백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의 지옥은 천이백인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르나이다 무관지옥은 지옥의 성불래 철만혈이가 되고 그 성만 순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힐만이이고 성이에는 불무드기가 있어서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이 굉긴 모든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르며 거기에서도 특별한 지옥이 있어서 이름은 무관지옥이라 하였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일만팔 철리여 혹 담장의 높이는 일철리며 위의 불이 밑으로 타내려오고 밑의 불은 위로 치솟으며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가 불을 품으면서 혹단장비라 평소로 쫓아다니며 호가니는 넓이가 말리나 튀는 평상이 있는데 둘레는 말리에 가득하며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죄를 받는 태도 스스로 그 몸이 평상위에 가득하며 차는 것을 보며 천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에서 가득 차는 것을 보며 여러 제어보로 옛날에 바뀌는 과부가 이와 같은 오 모든 죄인이 혼과 고통을 골고루 갖추어 반난이 백천의 야차와 학기들의 흑금리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릿의 손톱으로 죄인의 상자를 뱉어 지르며 또 어떤 야차는 큰 새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지르며 혹은 입과 풀을 지르고 혹은 배와 등을 지르며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 받아서 병상 위에 놓기도 하며 또 새도 억수리가 있어서 죄인의 눈을 파먹으며 또 새 뱀 미소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며 호 모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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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기무쓸 내리받고 혈을 뽑아서 구석으로 갈며 지인을 끌어다가 구기 샘물을 힙에 붓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 만 번 죽였다 만 번 살렸다 하나님 지협으로 받은 것이 희화 같아서 그 벌레지어다 구출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험격하게 되고 다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험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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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진 뒤 뒤에는 또 돌고 돌아오게 되나 히담 북한 지역의 지분은 이루어옵니다 또 다섯 가지 흙벌어 느끼는 것이 흙벌어 운묵한 이란 이름 한며 그 다섯 가지란 첫째는 밤낮으로 고초를 받는데 유르급을 거듭한다 해도 잠시도 끝낼 사이가 없음으로 무관지역 무관지역 이라 하며 둘째는 무관지역 한사람만 이라도 가득히 자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한 무로 무관지역 이라 하며 셋째는 형들을 다 두나 지구의 새 박망이와 독수리 뱀 히리게 맷돌 토합 토기 담아이 걸러 무알 철망 철사 새나기 새마리 나의 생가죽 등으로 목을 주르고 뜨거운 샘물을 목에 부으면 주제이면 새구슬을 삼키고 목마르면 샘물 마시기를 해가 다하고 급이 다하여 한량 없나요 다수의 이르더라도 고초가 한시라도 은혈 사이가 없음으로 무관이라 한면에 쬐는 남자나 혀자나 호랑캐나 늙은이나 흐린이나 흐린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천한 왕신이 하늘 귀신까지라도 체를 짓는 흡을 과거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관이라 하며 다섯째는 만약 이 지역에 떨어진다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급에 이르더라도 하루날 하룻밤 사이에 만번 죽고 만번 살아나 그 사이에 한 생각동안을 쉬고자 하여도 실수도 없군 오직 거기다 하여바라 흘러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끝이 잊지 않고 이어진 물은 무관지역이라 하오 이라 성모여 무관지역에 대한 것을 내강 하라 자면 이와가 싸우나 만약 자세 지옥의 형벌하는 기고 등의 이름과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흉겁동안에도 다 말할 수 없나이다 마야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근심 깊은 얼굴로 앞창경례 하고 물러갔다 이때 지장보살마 사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이 신녁을 입은 연고로 두루 백천만 억 세개의 힘음을 넣어 두어서 일체 고통 받는 헛보 중생을 구운 하나의 남한양 혈의 그나 큰 자비의 희미하니 라면 능니 이러한 변화를 하지 못하나 에다 제가 이제 또한 부처님의 부척을 입어 사와 헬다임 비록 보살님께서 성부라여 오실때까지 육도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 개하오리니 세존 개선은 염려 하지 마오 서서 그때의 부처님께 없어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길 일체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승식이 정한 바가 없어 악한 습관으로 흡을 짓고 착한 습관으로 과를 지어서 혹은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여 경계에 따라 태연하게 되는 바 호두를 윤내하되 잠시도 시엘 사이가 없으며 그 사이가 티끌 수와 해같은 흙이 지나 도로 악미와 가여 장애와 행란을 받는 것이 마침 고기가 건물 안에서 놀면서 귀엔물에 흘러갔다가 벗어났다가 들어가고 하며 잠시나 혼절 알아라 다시 이 건물을 만나는 것과 같은 바 이러한 우리들을 내가 마땅히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내가 이미 붙어 세웠던 놀려가 또한 여러 구절도 크게 맹세 한 발을 맞추려 하여 이들 지옥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 하리라 사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오리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서라 지정의 한보살마 사례에서 내 이름이 정자체왕이라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사례여 여쭈었대. 세존이시여 지정부살이 여러 급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떠한 훈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입은 나이가 세존께 없어서 빨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세존계없어 정자체왕보살에게 이런 시대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고 생각하여러나 넘마땅히 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려다. 지나간 옛 과거 한량없는 나 성지나요. 고타 불가설 그게 그허 당시 부처님이 되셨으니. 그 부처님의 수명은 후관급이 되셨으니. 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한 희운 나라의 왕과 부시대여서. 그 한계십선을 행하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희운하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학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두 왕의 헌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었는데. 한왕의 입에서 원하기라. 어서 불도를 이루어서 널리. 이 중생들을 지도하여. 남음이 없도록 하리라 하였고.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마냥 먼저 이제 많은 중생들을 지도하여. 안락해하고 포리를 얻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언제까지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리라 하였느니라. 부처님께 없어. 형자 지황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되. 석회 성굴하기를 바른 한 왕은. 고아질체 지승체 혈에 희시며. 제 많은 중생을 기리제도 하지 하니. 하면 성굴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바른 한 왕은. 오허치장 보살이니라다시. 과거 무량하승기. 그 배 한 부처님이 계셔서니. 희러미 청정연하 목렬의 희시니. 그와 부처님의 수명한 사시급이 오셨는데.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의 한 나라에 계시여. 전생의 복구로서. 대도하였느니라 교화하시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과목이니라. 그가 음식을 베풀어. 콩양을 올릴 때. 나한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과목이 대답하리라. 그가 어머니께 돌아가신지. 날에 북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원. 나 저희 어머니가 어느 곳에 가서. 나신 줄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나 하는 일을 가여히 여기시고. 정에 들어 관찰하여 보니. 강목의 어머니가. 나쁜 갈래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보였다. 이의 나 하는. 강목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 기실대 어떠한 업을 지어왔기에. 지금 나쁜 갈래에서.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나이까. 강목에 대답하기를.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차라등을 먹기 좋아하시여. 특히 차라 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붓고 지지고 하여. 마음대로 먹은 나이다. 마. 그 수가 천이나 마. 보다. 배나.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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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나. дух 빅. 거듭낌. An Dal. pty. 여서 모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조언과 보를 얻을 것이오. 강목은 이 말을 듣고 그 닦이던 물건들을 팔아서. 급히 부처님 형상을 그려 모시고 이를 공량하고 공량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후들어보고 입에 들였더니 문떠 새벽녀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비오니. 눈빛의 찬란히 빛나는 것이 마침 수미상과 같았다. 큰 광목은 놓으시면서 광목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는 호되지 않아서 내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죽은 것을. 끊길만 하면 고암화를 하게 되리라 하시었다. 그대 집안에 한 종이 자식을 낳으니. 삼밀에 태기 이전에 이내 말을 하며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이르되. 생사의 엄면으로 과부를 스스로 받게 되나니 나는 바로 너희의 어머니니라. 오랫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며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져서 나 이제 너의 복덕을 입어마땅히 수행하였지만 이렇게 하천한 사람이 되었으며 또다시 단명하여 나의 십삼세가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여 나로 하여금 이로하부터 벗어나게 하리요. 하여금 늘 광목이 말을 하며 어머니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목매아 슬피 울며 종의 하이에게 이르되. 이미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죄를 아셔야 하나이다. 어떠한 늪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지 않나이까 종의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기를 사한 목숨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욕하고 한 가지 가지 제업으로 호를 받은 바 맞냐 복된 힘으로 나를 고난에서 구출하지 않으면 이 흡 때문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니라. 항목이 물어 말하되 지옥에서 받은 제보는 어떤 것이 어디가 대답하기를 그건 이루다 히브로 말할 수도 없고 배천세 중에 다 말하여도 말할 수가 없다고 항목은 그 길을 마치고 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흑온계를 향하여 사레여 말하되어 나옵건대 저의 어머니가 영원히 지옥의 갈래를 벗어나 13세를 마치고는 다시 무거운 죄와 학도에 걸림이 없도록 하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절을 보시여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세운 이 광대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만야 저의 어머니가 사막도와 이하천남의 내 지여의 행동까지 정하니 여이아서 양갑토록 그러한 읍부를 다시 받지 않게 되옵는다면 원컨대제 스스로 청정연아 몽주대 앞에서 맹세하옵니다 이에 뒤로 백천만 월급 동안 모든 세계의 모든 지옥과 산막도의 모든 최고 중생들을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여가기 축생의 몸을 여에게하고 이화같은 제보의 무리들이다 성불환연 후에야 비로소 저는 정각을 이루하겠나이다 성정연아 몽주대의 말씀이 들려왔다 광모가 내가 큰 사랑과 연민으로는 흥미착하게 착하게 어머니를 위하여 이화같은 그 안군을 세웠기에 내가 가난 저 왕로의 어머니가 13세를 마치면 이 엽보의 몸을 버리고 바라문으로 태어나서 백세하여의 술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보와 진단 뒤에는 북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수럼 그 벌지 내다가 불가를 알히로 고늘리 항아이 모래 수와 같은 잉가와의 하늘을 제도하니라 부처님께 어서 청자 제왕 보살에게 이르시되 그때 나하니 몸으로 광목을 짓도한 자 오험무진이 보살이여 광목의 허무니는 고 해탈 보살이며 광목은 고치장 보살이니라 과거 구원급 중의 희가치자민과 스스로니 항아의 모래와 같은 문을 바라곤을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의 세상 중에 만약 남자나 여인이서 선을 행하지 않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힘과를 믿지 않는 자 사흠하고 망어를 하는 자 향설과 악구를 하는 자 태성을 해방하는 자 이러한 모든 재업의 중생들은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그 심의 틀림이 없지만 만약 선지식을 만나서 그의 근유로 손가락을 한번 튕길 통합만이라도 지장고사리에게 기회한다면 이 모든 융생이 사막도 이집호에서 해탈함을 얻어리니 만양 흥미지극한 마음으로 기회하여 공경하면 예배하고 찬탐한 묘향과 꽃과 의보가 가지가지 진보와 혹은 음식으로 받들어 홀리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의 급 중에 항상 모든 하늘에서 뛰어난 낙을 받을 것이며 만냐 하늘에서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호예려 백천급을 항상 제왕이 되어서 능히 숙명과 힘과 의전을 더해 기억하게 되리라 성자 제왕 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 안위대 실력이 선을 리 중생을 기록해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희경을 기록하여 선을 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성자 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허나 없건대 음여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 천만억 보살 마사리 반드시 부처님의 신하여 여산을 리에 경을 펴서 저 현보제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다진 자 제왕 보살이 성자 제왕 보살이여 이와 같이 시고 합창공경하여 철하고 물러났느니라 그때 사방의 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창공경하며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저 구원급이 그러한 큰 원을 세워 끝났다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호회로 제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광대한 소원을 세워야 하나이까 원하옵건대 세종께 오서나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러시되 착하고 착한지라 내가 이제 너의 덜과 현재 미래의 하늘과 인간 중생들에게 열기의 액대게 하기 위하여 지장보살이 저 사바세계현부제에서 생사의 길에서 자비로 힐채여 이제 많은 융생들을 구원하여 해탈케 하는 반편을 쓰라리라 세존이시여 원큰대 줄그든 듣고자 한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러하시길 지장보살이 호랭급으로 붙어오면서 지금까지 이러더러 아직도 원을 마치지 못하고 이 세계의 제 많은 중생을 자비로 이해하여 하며 이래야 할 양 없는 많은 극중의 흐보이니 이어져서 끝이 제한음을 봄으로 또 그도원을 세우게 되느니라 이화같이 보살은 사과세계현부제한해서 백천만의 광편으로 제도하나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이 만약 산 목숨을 죽이는 잔을 만나면 그 암흑은 재앙으로 담명하게 되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호덕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공하고 고쳐받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사흡하는 자를 만나면 빛둘기와 호디후낭새의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적간에 서로 희간질하며 다투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해방하는 자를 만나면 흑아흑고히베 창이 생기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썩내고 분해하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더럽고 추악하게 풍창 생기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손이 뜻대로 되지 않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 생기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산양을 함불로 하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부모에게 태역하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의 졸지에 죽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산의 수풀과 나무에 풀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전후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받고 태어나서는 엇보를 맞는 가품을 당하는 흑보를 말해주고 만약 그 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권력간에 분산 이별하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 산보를 헐뜯고 피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귓 멀고 벙을이 되는 엇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법을 경시하고 교를 없인 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악도를 못 변하는 흑보를 말해주고 만약 절미의 상조 대중의 물건을 파하거나 함불로 쓰는 자를 만나면 흑거벌 흑거벌 지옥에서 맴도는 흑보를 말해주고 만약 흑행을 더럽히고 성녀를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축생을 모함 현안은 흑보를 말해주고 만약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훈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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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ẻ 흑 흑 엥 흑 자주리고 배고픈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재물을 얽지 않고 서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히고 끊어지게 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참한 힘이 높은 자를 만나면 사천하고 민천한 종이 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한입으로 두말하는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많거나 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소견이 삿된 자를 만나면 변두리에 태어날 업보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연부제의 용생이 뭔가에 관해서라 지난 낙섭의 결과로 받는 백층가지의 업보를 이제 태강 말하여 그니와 이러한 연부제의 중생들에게 흡보를 느끼는 차별인지라 지장보살의 백전방편으로 교화하금만 이 모든 중생이 먼저 받는지라 흡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급을 지내되 벗어날 기약이 없으므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어서 이 모든 중생들의 또 다른 중생들을 미혹하게 하니 없도록 하리라 사천왕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창하고 물러갔느니라 그때 보현보살마사리 시장보살에게 말하기를 인자시여 양만태의 천령할부와 미래현재여 모든 중생을 위하여서 사바세계연부제 최고 중생이 역보로 받는 지옥의 이름붓한 과보를 받는 일떨을 말하여서 미래세말세 중생으로 하여금 이에 과보를 할게 하소서 시장보살이 대답하기를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가 대사 보현보살의 힘을 이어받아 지옥 명호와 지옥으로 받는 갑부라 흘략히 말하겠나이다 인자시여 연부제여 동방에 산이 있으니 이러먼 철이라고 하는데 캄캄하고 깊어서 해와 달의 빛이 없으며 그 깊은 지옥이 있으며 이름이 그 악무관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대압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사각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비도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화전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협산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통창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절거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철산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철우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철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철여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양궁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포조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요하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경설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자수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소각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타만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철환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책노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철수이며 또 지옥에 있어 이름이 다진이라 하나이다 흰자시여 철이 이산 내는 희와 같은 지옥에 수요가 한도급도 없나 아이다 아이다 이 밖에 또 지옥에 있어 교환지요 지옥에 있어 교환지요 할설지요 풍요지요 동세지요 하산지요 학구지요 함하지요 하우지요 하산지요 하석지요 하산지요 하량지요 하흥지요 크하지요 발피지요 흠열지요 수수지요 소각지요 도자지요 하흥지요 도자지요 하흥지요 철학지요 하량지요 등이 있나이다 이 지옥들 속에는 안각각도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는 둘레 것도 있고 혹은 세신이나 내신 것도 있으며 백기나 천인 것도 있으며 백기나 천인 것도 있으며 그것들의 희름도 각각 다른 아이에다 지장보살이도 보염보살에게 말하기를 인자시여 인원 모두 담년부지에서 학을 행한 중생의 업을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버이 힘이란 매워 커서 능히 수미산을 대적하고 그 안 바다보다 깊어서 능히 성도를 장애함으로 중생들을 설사 조금만한 학기라 하더라 제갑다 하여가 뼈에 하지 말아야 하오며 죽은 후에는 뒤끌만한 것이라도 가보가 있어서 허버이와 잔신같이 지극히 가깝다 하여도 그 길이 각각 달라 비록 서로 같이 만나더라도 대신 받은 수가 있어서 물어 내가 이에 부처님의 신력을 입어서 다음에 지옥에서 재고 받는 일을 대략 말아 호린이 바라 근대인자시여 잠깐이 말을 들어소서 구형 보살이 말하기를 천은 비로예부터 사막도로의 제보를 알고 있지만 인자는 말씀하소서 구세말법 시대에 모든 제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인자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회하게 하고자 함이 나이다 시장 보살이 말하기를 낸 자시여 지옥에서 재협으로의 판단과 부는 이러하나이다 어떤 지옥은 지인의 혈을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의 지인 신장을 빼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의 지인은 몸을 끓는 가마불 속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지인에게 벌겋게 달군 그리새 기둥을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지인의 맹렬한 불모드개가 쫓아다니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누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는 동호주미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화살이 나르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을 지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빔이 가우며 어떤 지옥은 우세계가 쫓으며 어떤 지옥은 우세계가 쫓으며 어떤 지옥은 우세나계에 끌리게 하나이다 흰자시여 이러한 넋보록마당 각각 그 천가지의 형벌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례요 새요 도례요 불란임이 없으며 이내까지 물거는 혈을 가지요 팽으로 느끼는 것이오 나만 약지요 이 고통받는 일을 자세히 말한다면 한시오와 가운데서도 다시 백천가지의 고초가 있으니 더구나 많은 노기야 말하여 부활하겠나에 까지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역을 받들고 인자의 무러심에 받들어 대략 말씀 드릴 것이라 이와 아카사오나 만약 자세히 설명하자면 급해 다하도록 하여도 마치지 못하겠나이다 그때의 세정개여 쓰는 온몸으로 태광명을 놓아 사백천의 항아 모래와 같은 모든 불세계를 불어 비추시면서 큰 음성을 내쉬어 모덤 불세계여 일체 모덤 보살마하 삶의 철련 귀신과 사랑과 사람만인 우리들에게 늘리 이러시기를 들으라 내가 이제 시장고살마 사례 시방세계에서 가해 생각하고 생각할 수 없는 태자비의 위신역을 나투어 모든 지구 중생을 구호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찬탄함을 들으라 내가 멸도한 현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마 삶의 철련 귀신들 떠널리 반편을 지어서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 적은 밀치골을 여이게 하고 열받낙을 느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회종의 한 보살에서 이름이 복왕이라 공경이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이제 세종계옵소는 지장보살에게 불가서의 한 큰 위신여지의 성을 찬탄하시오 세종계에서는 미래세계의 말법시대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에 인강과 천상의 희익을 주는 인가를 말씀하시오 모든 철련팔보 미래의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을 말씀을 받들게 하옵소서 이때 세종계소 보강보살과 사부 대중들에게 이러시길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니가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지장보살 인강과 천상의 복덕으로 서 희익되게 하는 일을 간다니 말하리라 보강보살이 사례여 말씀하되 세종이시여 바라옵건대 즐거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러시길 미래의 세상에 만약 선 남자 선 여인이 있어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름을 듣는 자 혹은 합장하는 자 찬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생각하고 사모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삼십 급의 죄를 초월하리라 보강보살이 지장보살이 왜 만약 어떤 선 남자 선 여인이 혹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혹은 돌 나교 칠금 헌동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초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 백번 저 삼시삼천에 나서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설령 천상에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 지란도 호의력 부강이 되어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만하겄던 여인이 여인의 내 몸을 싫어하며 정성을 다하여 지장 보살의 형상이나 허기나 다르기나 그리 세무쇌 등으로 만든 통상에 공양하되 날마다 열심히 하여 물론 함이 없이 항상 고 고 향 음식의 복 비단 당근 도원 보물 등으로 공양 한 명이 예수 여인 한 번 여자의 몸에 보다 다하고는 백천만 급에 다시 여인이 되는 세계엔 하지 않게 되니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느냐 다만 자비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서서로 받는 여자의 몸을 제외하고 는 이 지장 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 보살의 공득의 힘을 입은 연유로 이 사람은 백천만 급에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안으리라 보강 보살이여 만나 겉던 여인이사 추하고 병이 많은 것을 싫어하며 지장 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기를 한 시켓만 이라도 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 급 대답 중에 파급 몸의 모양새가 원만 하며 온갖 질병이 없는 것이며 이 추한 여인이 환장 혀자의 몸을 싫어하지 안 면 백천만 급을 항상 황혜나 왕비가 되거나 제상이나 병원 지방 근창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엎 오던 모양새가 험한 하리라이 와 같이 지장 보살게 지극한 마음으로 후러러 예배하면 이 화 같은 복을 얻어리라이 보강 보살이 위험하냐 그 선 남자의 선 여인이 지장 보살의 형상 앞에서 모든 음악을 지으면 호래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또 이럴 남에게 권하면 이러한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서나 미래의 세상에 있어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수호하여서 약한 일을 전혀 구이해도 들리지 않게 하나니 어찌 모든 행위에 직접 받을 일이 있겠느냐 또 구강 보살이 미래의 세상에 많냐 학인이나 학신 낫기 등에 서왔던 선남자 선녀 이니 시장 보살 형상에 기해하여 공경하며 공양하고 찬탄하며 후루루의 배 허물 보고 혼망 영택에 껍질고 헐떡 하거나 적인 아이에게 없다고 비방하거나 혹은 이를 털어서 비웃거나 혹은 돌아서서 그러다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다 하거나 혹은 여러 사람들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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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하는 듯 만약 한 생각만이라도 없구질고 해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사람은 형급의 전부리 멸도하신 뒤까지도 해방한 제보로 사원 나비지역에 있으면서 매우 중한 제보를 받는 것이며 이 급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기보를 받아서 또 천급을 지나고 또 다시 축생보를 받아도 천급을 지나고서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게 되는데 비로 사람의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희목구비 등 육근을 갖추지 못하고만은 나급이 그 몸에 맺혀서 또 또 다시 압도에 떨어지게 되는 이라 그름으로 포강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홍향 올리는 것을 비반하고 흘뜻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건을 두구나 다른 나쁜 소견을 내여서 불법을 직접 해방하고 파괴하며 말해 무얼 하겠느냐 포강보살이여 만향미래의 세상에 어느 선 남자 선 여인이 오래 병상에 누워서 살려고 하여도 죽으려고 하여도 모두 마음대로 한대고 혹 꿈에는 하기나 또는 집안신적과 흠악한 길을 헤매며 혹은 도깨비에 홀리고 귀신과 함께 놀고 하여히와 같이 날이 가고 다리 가고 비가 깊어지며 점점 호미여여져 잠자다가도 괴로워 소리치며 처참하고 괴로워하는 자는 이것은 모두 다 흡장으로 제업에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혹은 숙명을 벌이게도 어렵고 혹은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되니 이것은 속된 남녀의 눈으로는 이 길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한데 마땅히 모든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이 경을 높은 소리로 한 번 읽거나 혹은 그의 병자가 아끼는 것을 혹은 그의 법의 장은 사태 기간 간핵을 놓고서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의 들 한목에 등은 병자를 위하여 경정과 불상을 모신 앞에 이 모든 물건들을 홀리며 혹은 경이나 애불상 앞에 공량하며 혹은 불보살의 형상을 요성하며 혹은 탑이나 절을 만들며 혹은 등을 밝히며 혹은 상주지 중에 보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병자가 하나 듣도록 하라 만약 병자의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승기후니에 다 한자라면 1일 내지 2일 3일 4일에서 7일에 일하라 다만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경을 일 걸지니라 이 사람의 목숨이 다 한 년 후에 숙세의 허물과 이 무거운 죄가 운묵하니 떨어질지라도 영원히 해탈함을 얻다사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될 것이니 어찌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서거나 혹은 사람으로 하여 금서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그렇게 하거나 한다면 그 공덕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지 않으려 그러므로 보강고사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이 경을 공경하는 자를 봉하라 그때는 마땅히 백천방편으로 아이들에게 권하여서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한다면 능히 현재와 미래에 백천만억의 불가사이 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또 보강고사리여 만약 미래에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혹 꿈에 귀신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본데 혹은 슬퍼하고 혹은 울며 혹은 조심하고 혹은 단식하며 혹은 공포하는 것이 나타나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과 그새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이나 안해들 안건 속에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 어디에 구원에 절복된 힘으로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음으로 불가볼숙세골효객의 보호하여 반편을 지어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 보강고사리여 너는 그대여 이 심력으로 해 그러한 사람들을 시켜서 모든 불보살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겸을 읽게 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되 세 번이나 혹은 일곱 번을 읽게 하니 그러한 낙도의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고 목매 중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리라 또 보강고사리여 만양미래여 세상 가운데에 여러 하천한 물에 들이소 혹은 종이 되며 깨지는 모든 자유를 잃는 자들이 숙세의 흡보라는 것을 깨달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후러러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 명호를 염하여 한 번을 채울 것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의 보가 다한 후에는 천만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고강보살여 미래세여 연부제에서 바람은 찰제리 창작 그사 그 밖의 모든 사람들과 성을 달리하는 종족의 새로 태어나는 자가 혼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7일 이내에 부사의 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이름을 만 번 생각하여 주면 이 어린 나이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비록 숙세의 허물이 있어 그 제보가 있더라도 온다 해탈을 얻게 되어 한락하게 잘 잘할 것이며 수명이 중장되며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더욱 더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네라 구강보사리아 미래세계의 용생님의 딸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과 30일에는 모든 질을 모아 그가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우니 에게 난 부염재의 중생으로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의반임이 없고 제안임이 없는데 어찌 하물면 방자한 마음으로 삶 목숨을 죽이거나 해롭게 하며 호떡질하고 사음을 하며 망언을 하는 백천가지의 제상이랴 만장능이 십제일에 불보살림과 모든 성년의 존상 앞에서 희경을 한번 읽으면 동서남부 백류순 내에서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음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어린 나이가 현재 또는 미래 백천세계에 영원히 악도를 희시게 될 것이며 매달리 십제일에 능니 희경을 한편씩 읽으며 인제어 이에 집안의 모든 행액과 질병이 엊고 의식이 풍족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 마땅히 알라 지장보살은 니와 같은 말할 수 없는 백첩만의 큰 미신력의 잇대 있는 일이 있음을 알며 형부제 중생들 오또가의 지장보살에게 큰 인년이 선임 어떤 중생들의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향상을 보거나 또는 이정의 석자나 다섯자 혹은 한계송 한글기라도 듣는 자는 현재에 특별히 한락함을 헌는 것이며 이래세 백천만 세양동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정기한 간문에 태어나게 되니 이라 이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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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굽고 합창하여 다시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전이 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 한실력과 큰 소원역을 아른지 호대 이온어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알려서 이 액을 주게 하여 진예 부처님께 여쭈은 나이다 세전이시여 희경의 이름을 무얼 하고 하오며 저희가 헛득해 펴야 하오리까 말씀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러시길 보강보살이여 이 경의 이름은 대체로 세가지니 하나는 지장 보는 이오 하나는 지장 본행이오 하나는 지장 본서력 경이니 이라 이는 지장 고강보사리 오랜 그부로 붙어 내려오면서 크고 중한 흔을 세워서 중생들에게 희익을 주어왔으니 너희들은 니 원에 의지하여 펴 나갔도록 하여라 고강보사리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창 권경 헤비한 다음 물러갔다 그때 지장 보살마 사리 부처님 깨사리 요 말섬마 세전이 시여 제가 이 염부 제 중생을 보니 그들이 팔을 훔기고 생각하는 것이지 헌 힘이 없나이다 혹 착하고 오른 이 꿈을 만나도 흔히 처음에 낸 마음이 없어지며 오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에 점점 더 나쁜 것을 더 하게 되니 이러한 사람들은 마침 무거운 돌을 신고 진흙 구덩이를 밟는 것과 같아서 자꾸 지치고 무거워져서 하리도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나 히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아침을 대신 들어서 지거나 혹은 전부 다 들여다 주나니 이 선지식은 큰 흰 선고로 다시 서로 붙여겨 도와주며 권하여 다리를 굳건 나게 해주며 맞냐 평지에 타다를 쓰는 나쁜 일을 살펴서 두 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준이시여 학교이 중생은 하찮은 것으로 붙음은 더 한량 없는 곳까지 일어난 이 모든 중생이 희와 같은 섭섭이 섬으로 임종시에 다 따라서는 남녀 권속들이 마땅이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서 악기를 열어주며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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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속들이 그를 위하여 짓는 인력공덕으로 그가 지은 가지가지 제가 모두 소멸될 것이 오묘하냐 그가 죽은데 다시 사십구에 란에 능히 여러가지 공덕을 지어주며 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수성하고 묘한 악을 받을 것이며 현재 군속도 이익이 할 양 없는 것이니 이런 거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령갈부와 인간인간하니에 무리 들을 피하여 서연부제 중생에게 권하되 힘종하는 날에 함과 산틴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힘현을 잊지 말며 귀신과 도끼비들에게 제사하여 구하지 말라고 하나이다 왠야 하오면 이 살생하는 일과 내지 귀신에 제사하는 일이 뒤끌만큼 죽은 사람에게 희익됨이 없으며 지연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짓도록 하는 것이니 설산의 생이나 혹은 현재생의 성년의 운명을 얻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더라도 인정할 때의 권속들의 약한 일을 행하며 이 죽은 사람에게 재앙과 화가 되어서 이명을 마친 사람이 여러 가지여 이래 군별을 짓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기간 어째직은 늘 어찌하물면 힘종하나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 조그마한 성건도 없다면 그 스스로 지연누게여여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이에 어찌 살았는지 군속들이 다시 유불두하게 하여여 같이 그것을 얻던 사람이 있어 먼 길을 오는데 먹을 것을 떨어진지 사흘째여 짊어진지만 백건이 넘건 넓은 덕 이후 사람을 만나서 다시 더 작은 진보따리를 덜퍼받게 돼 항상으로 더더욱 곤란이 가중되는 것과 같나 이다 세전이시여 제가 보니 엄보제 중생님 오던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내 착한 일을 한 들어간 물방을 아무리 한 지끌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모두 스스로 헌나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할 때 회중의 한 장자가 있으니 이름은 대변이라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무생을 얻어서 시방세계의 중생을 교화제도 하면서 장자의 몸을 놔두어 합창공경하며 지장보살에게 무란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야 이해 남념 부제여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대소가 군속이 망인을 위하여 공덕을 닥대제를 베풀거나 하여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네 목숨 마친 사람이 큰 이익을 얻고 해탈을 하게 되나이까 지장보사리 말씀하여 대답하시대 창자여 내가 지금 미래 현재일체 모든 중생들이 명을 마칠 때 다다라서 한 부처님의 이름이거나 한 불보살의 이름이거나 한 벽지 불의 이름을 물깃가에 서치게만 되어도 죄가 있고 죄가 없어 멀물을 끝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되나니라 만약 어떤 선담자 선여인이 살아 있을 때에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많은 죄 많은 짓게 되며 명이 다한 후에 비록 대속은 속들이 이래 모든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칠 분 가운데에 일을 얻고 육본 공덕을 산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간다니 이런 연고로 현재 선 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며 그 공덕의 전부를 흐들 수 있으리라 죽음의 귀신이 기약 없이 다다르면 헛두움 속을 헤매는 신에 대해 여지와 복을 알지 못하고 사 십 구일 동안 어리에 석고 기먹어리에 같아가 모든 사직에게 석과를 변론하여 심사 판정이 이 선지에야 의배여 하여 생을 받게 됐나 헤아디지 못하나 사이의 근심과 고통이 천이여만인데 더구나 모든 낙도에 떨어짐이여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사 십 구일 안에 있을 때 생각 생각에 모든 권력권 속이 폭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다가 이날 칠칠이에 지난 후에는 헛을 따라 불을 받게 되니 그가 맞냐 제 많은 중생이라면 저 암백세가 지나더라 해탈할 아디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혼무간제로 큰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금만 급 돌아와여 영혼이의 고통이 끊일 새가 없나 히다 또 장자여 이와 같은 대협정 중생은 혹숨을 마친 뒤에 권력권 속에 그를 위하여 절을 짓내어 그의 흡의 길을 도와주되 지식을 마치기 전에는 절을 지내는 동안에 살뜨물 한 불 잎사기 등을 한 불로 땅에 버리지 말며 어떤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먼저 먹지 말지 엎이 하시니 만약 희를 흙이 여멓 또는 깨끗하게 힘쓰지 않으면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힘을 얻지 못하리니 한일 깨끗하게 힘써서 참전함을 갖추어 부처님 스님 내게 올리면 이의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공덕의 실분의 희를 얻더리라 그러므로 창자여 부재의 중생이는 이 그 부모나 권속을 위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껏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 걸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돌이 천궁에 있던 천마였나요 타현부재의 귀신이다 한량없는 포리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자는 환기심으로 가르침을 받들고 해배하고 물러갔나니라 이때에 철이산한 내 한량없는 기왕과 현나천자가 함께 토리이천에 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모이니 악덕기왕 탁기왕 대쟁기왕 백호기왕 혀로이기왕 절로기왕 산란기왕 비신기왕 전관기왕 하마기왕 산란기왕 금수기왕 부석기왕 주모기왕 주화기왕 주복기왕 주식기왕 추재기왕 주축기왕 주금기왕 주수기왕 주매기왕 주직기왕 주긓기왕 주직기왕 주헌기왕 산모기왕 산모기왕 기왕 모모기왕 길리실왕 대 길리실왕 길래차 왕대 길래차 왕 안한타 왕대 안한타 왕 등 이러한 대기 왕들이 각각 천이백의 흐르 종기왕 가두라 모든 연부지에서 살고 있어서 그들은 각각 맡은 바가 있고 머물 곳이 없으니 모든 기왕이의 연나천왕과 이드부르의 부처님의 신념과 지장고살마살의 힘을 받더러다 함께 돌이처네 이르러 한쪽에 서있었다 그때의 연나천장과 꿇어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의 말씀드리게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여기 모인 모든 기왕들과 두부르 부처님의 신념과 지장고살마살의 힘을 받돌고 이 돌이천의 근무임에 억제된 것은 저희들이 좋은 희익을 얻기 때문이온데 제가 이제 석은 의심이 되는 일이 있어 감히 세종께 묻자오니 세종께서는 자비로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나천자에게 이르시라 그때는 마음대로 무르라 너를 위하여 말하여 추리라 이때에 염나천자가 세존을 후르르 전하고 지장고살을 돌아보고는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고살을 생각한 건데 육도 중에 계시오면서 백천가지 황편으로 재고중생을 제도하시며 피곤함도 괴로움도 모르시오며 이해대의 보살께서는 이와 같은 불가사이 한신통한 힘이 쌓오니 모든 중생들은 제보해서 잠시 벗어났다 가도 호래치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종이시여 이 지장고살은 희미와 같은 불가사이 한신력을 지니고 계시곤 날 어찌하여 중생들은 초원대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못하나에 가입하라 사옥군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살아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현나천자에게 이르시길 남념 부재중생이 그 성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뜨리기 흐렸고 걷기 흐려운 것을 이 대보살이 백천급에 하나하나 구출하여서 그러한 중생들을 일찍에 해탈하게 하였느니라 저 모든 죄인들이 큰 악도에 떨어진 자가지라도 부사리의 방편의 힘으로 그 근본 음련에서 구출하여 그들의 석세의 일을 깨달게 하검 길부재중생이 학습을 맺음 하가 중하여서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곤 하여서 그의 보살은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것을 지내면서 지도하여야 해탈하게 되는 이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그의 본집을 읽고 잘못하여 흠한 길로 털어섰는데 그 험한 길 도중에는 여러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릉이 독사 등이 많이 있어서 길힛은 사람이 험한 길에 들어서 매장간 사이에 이 모든 독한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만은 술법을 안고 여러 가지 산하온 도왕 및 야차의 독가지도 잘 풀 수 있는 선지식인이 있어서 이 험노에서 자꾸만 이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들을 만나 나이에 딱 한 사람아 어쩌자고 흐른 길로 들어왔는가 어떤 기리한 술법이라도 가지고 있어 모든 동물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한자의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문턱 험노에 들어선 것을 비로소 알고 호흡 물러나서 흙의에서 벗어났는데 이 선지식이 그를 이끌어서 노속의 여러 약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여 편안케 한 년 후에 그에게 말하기를 닦은 사람아이 다음부터는 저 길을 결코 가지 말라 그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또 목숨까지도 다치게 되는 이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헤어침에 다 따라 선지식을 또이 말하기를 마냥 보던 길 가는 사람을 보거든 침제나 또는 난이거나 갔네 또 남자 그나 여자 그나 갔네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사나운 독한 것들이 많아서 목숨을 잃는다고 말하였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서서로 체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 것과 같느니라 이러한 까딱에 치창고 사른데 차비를 갖추고 최고 중생을 구출하여 천당이나 인간에 태어나게 하여서 훌륭한 낙을 받도록 대중여인 모든 죄고 중생들이 없도 괴로움을 하락도에서 벗어나 영원히 다시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느니 이것은 저 길을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에 선지식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다시는 영원히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권한다면 자연히 이루어 했나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만약 다시 두 번 그 길을 발견하면 아직도 미흡한 가운데 있는 그 시이라 일찍이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깨달지 못하고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저의 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치창고 사리 한편의 힘으로 구해내어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나의 저들은 다시 돌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느니 그와 같이 만약에 비중하면 길이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할 때가 없느니라 그때 학도 기왕이 합창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희 애들은 여러 기왕들은 그 허수여가 활량없나이다 연부지에 있으면서 혹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혹은 사람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 같이 가느니 이것은 저의 들이엇보입니다 제가 근속들로 하여간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여 보니 약한 것이 많고 선한 것은 적습니다 사람들 가정이나 혹은 성업체락장은 방사를 지나다가 혹 어떤 남자나 여인이 들은 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산보를 공량하는 일산 하나를 살든지 자그마한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불보살림을 존상 앞에 공량하거나 혹은 존중한 경전을 폭송하거나 향을 사루어 부처님 법문을 한기절이나 한 개송이라도 공량하면 저희들 기왕이 사람에게 경례하되 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같이 하며 각각은 힘이 있고 도지를 맡은 모든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다시 호의하게 하여서 사나운 행행 사나운 병 뜻과 같이 하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금 더구나 그런 것이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 예가 부처님께서 기왕을 칭찬하시기를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 가염나 천자가 투부러 이와 갇히는 니 선 남자 선 여인을 옹호한 이네 또한 풍망가 체석에게 일러서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나의 말씀을 하실때 해종에 한 기왕이 있어서 이름이 주명인데 부처님께 말씀드리리라 세전이 세전이시여 저는 본래 험련이 염부제 사람들이 수명관장 하고 있어 훈대 저희들의 날때와 죽을때를 세가 모두 맡아서 하오며 저 본래 의원에 있어서는 크게 중생을 이익 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 이다 왠야 하오며 미현부제 사람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남자 이거나 의자 이거나 간에 나기 전에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의 아이에게 더 하고 도지신도 한없이 기뻐 하면서 희귀와 어머니를 홍호하여 큰 날락을 늦게 하고 근속도 희롭게 한 나이다 그러므로 희미하이 이럴 나은 뒤에는 삶과 살생을 말아야 할 것이온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 가사 모이게 먹이며 또한 많은 군속들이 모여 술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 호래를 부르고 풍악을 훌리고 즐긴다면 보좌가 함께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나이다 왜냐하면 나이를 낳을 때 무수한 악한 귀신과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워 그늘 제가 미리 사택 토지 여신들 로 하여 가 삶 모아 해기를 보호하여 편안케 해주나 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락 함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가여서 여러 토지 이신들 에게 보답하여 하워 끝 널 도리어 삶 목숨을 죽여서의 잔치를 베풀곤 하니 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서 받는 일이라 산모와 해기가 함께 손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 또 연보제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그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은 모두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이다 그런데 더구나 스스로 성근을 닦는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떠하랄까 그러나 이 염부제에 서순을 행한 사람들도 인정할 때에는 역시 백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모든 군 속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만기 늘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긋날 어찌해 하물면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을 마리 무얼 하와랫가 세전이시여 희와 같은 연부제여 남자와 여자들을 임종할 때에는 신식이 혼민하여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며 눈 눈 길어오는 나무와 또 포근하던 것이 없는데 맞냐 거의 모든 군 속들이 마땅히 큰 공양을 베풀고 존중한 경을 읽으면 불보살의 명호를 염하며 이루 한 좋은 인연이 능림한 인으로 하여간 모든 악도를 여에게 하고 모든 마군과 귀신들이 헛 터져 사라 시계대나 이다 세종 이시여 일체 중생이 임종할 때 한약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 님의 명호만 들어도 혹은 태성경전의 한 기절 한 개성 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륙한 사람들을 살펴 혼복한 지옥이 떨어질 살생의 죄만 하니라니 소소한 낙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을 모두 다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면 기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자비로 능히 큰 원을 세우고 대학의 정의사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구나 미래 세여도 남녀 중생이 낳고 죽고 할 때 내가 결단 거의 얼력에서 물러서지 말고 모두 해탈게 하여서 한락함을 얻도록 기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바라옵건대 세전이시여 염려하지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다할 때까지 생각생각의 연부제의 중생들을 홍보하여 선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완락함을 얻어라 한며 다만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을 때 저의 말로 믿고 받아들이며 모두 해탈하여서 그 헌리에 걸러는 것이 원이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직장보살에게 말씀하시게라 이 수명은 핫한데 기왕은 이미 과거 백천생 동안을 지나오면서 대기왕이 되어서 나고 죽는 가운데서 중생을 홍보하고 있나니 이 대기왕의 자비원력엔 까딱하게 현재 대기왕의 몸을 놔두어서도 실로는 귀신이 아니니라 옆으로 177급을 지나서 수명지에 대해 기왕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그때 운명훈은 무상여래이고 그부의 이름은 날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숙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나 그 비 대리라 직장보살림이시여 이 대기왕의 희릉이와 같이 불가사의 하면서 그가 지도하는 천상사람과 세간사람도 또 그 수가 한량없느니라 그때의 직장보살마와 살게서 부처님께 사되어 어쩌 없대 세전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생사 중에서 큰 이익 되도록 할까 하오니 원컨대 세전께서 허락하여 주어서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래게 이르시길 내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제고 흉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여 불가사의 한 일을 말하려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 마땅히 속히 서라여라 나는 고아 열반하리니 그대의 원은 일찍이 마치게 된다면 나도 또한 현재와 비태여일 제 중생에게 근심이 없으리라 시장보살래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전이시여 과거 무량하성 직업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시니 혼은 무변신 진열의 이신이라 맞냐 그땐 남자나 여인 이 부처님 명어를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고아 사십급 동안에 생사계여의 중재를 초월하거늘 어찌 하물면 부처님의 형상 초성하고 탱화도 무시여 공양하고 찬탄함이야 그 사람이었던 혹은 무량 무변 하나이다 또 가그 항하사급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혼하 고성여래의 신이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한번 손가락을 튕길 동안만이라도 발심하여 기회하면 이 사람은 우상도에서 길이 태전체 아니하리라 또 저 과그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혼은 파두 마성여래의 신이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되 길을 고치기만 하여도 이 사람이 마땅히 천분의 흉력을 하늘 중에 태어나건 늘 하물면 지극한 마음으로 현불들 모심이 오랫가에 또 저 과거 말로는 흐루다 할 수 없는 그 배 부처님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혼 사자 후여래의 신이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회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마정 정수기를 받나있나 오 과거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혼은 고려한 훈구려운 소난 부리신이 이라맞냐 그떤 남녀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나음으로 우러러 절하거나 또 찬탄하거나 하면 이 사람은 저 형급천벌회종에서 대폭황이 되어서 높은 수기를 받나이다 또 과거의 부처님의 세상에 수변나신 이 명호는 비밭이 부리시네라맞냐 그떤 남녀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영혼의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나서 성묘한 낙을 받나이다 또 과거 무량무수항하사급의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니 오는 타보혈의 이신이라맞냐 그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시면 불경의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성묘한 낙을 받나이다 또 과거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이 명호는 보상여리시다 이신이라맞냐 그떤 남자나 여인 희근하간에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랫지 않아서 알아 한노의 과보를 넣나이다 두가 그 무량하성이라맞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가사당여리시라맞냐 그떤 남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천급의 생사계의 죄를 초월한 나이다 더 과거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대통상왕여리의 신이라맞냐 그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남하사 부처님의 설법안심을 만나서 반드시 포리를 희료리라 또 과거의 청월볼 산낭볼 지성볼 명명왕볼 지성체볼무상볼 요상볼 마늘볼불불불불붕 희료한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전이시여 현재 넌 미래에 일체중생의 하늘사람도는 사람이거나 혹은 남자나 여인이거나 가뇨 단 한 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할 양없건 한 물면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흠하는 것이 어디까 이에 중생들을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희익을 얻어 마친네나 학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만 양 목숨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의 집안의 근속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염하여도 명을 마치는 사람은 넘어간의 대제를 제하고 나머지 헛보는 모두 다 소멸되어오며 홍보관의 대제가 비록 급중한 것이어서 급을 지나도록 나올 수 없는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에 그를 위하여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른다면 이러한 용계가 점점 소멸되고 늘 헛지하물면 중생이 서서으로 그러고 생각하미랴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량없는 포기은 나이다 그때의 지장보살마사리 부처님의 위신역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창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전이시여 제가 없도 중생을 보시 공덕을 해하려 보건되어 가벼운 자도 있으며 호화중한 자도 있어서 어떠니는 일생동안 폭을 누리는 히도 있고 십생동안 폭을 누리는 히도 있고 백천생의 큰 폭을 받는 히도 있으니 일은 어떠한 가닥이옵니까 바라옵건대 세전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의 부처님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지금 네 도리의 천국의 일체 대중인 보인님 보인에서 연보제에서 부시한 공덕을 가볍고 중한 것을 헤아려서 말하노니는 엄마땅히 자세히 들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리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 일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한년부제하여라 구강이나 재상 또는 대신이나 큰 장자나 큰 찰첼리나 대파라문 등에 있어서 매우 빈군난 절을 만나거나 곱추 또는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소경 등 이러한 가지 가지 불구자를 만나시해 대구강 등이 보시하고자 할 때 마냥 흥이 되자시해 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니고 선순 흘리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 이히 구강 등이 얻는 복리는 배항하사의 부처님께 보시한 공급과 같으니라 햇냐 하면 위는 없고 귀한 자리에 있는 희들이 가장 빈천한 무리 또는 흉한 불구자에게 큰 자비심을 바란 영구라 희들이 얻는 복리는 백천생 동안 항상 질보가 부족할 것인데 어째 하물면 헌신 부족이 있겠느냐도 지장보사리의 만냥미래세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절이나 혹은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 불 등은 촌상을 보아서 스스로 공양과 포시를 하게 되면 이 구강 등은 상급 동안 체석 천왕의 몸이 떼어서 성묘한 낙을 받을 것이며 만향릉이의 포시한 복리는 벽지의 해양하며 이에 대해 구강 등이 식겁 동안 항상 대범천왕의 대례라 또는 시장보사리여 만향미래세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뇨와 경전이나 존상이 벽무러지고 파괴된 것을 만나 이를 보고 이 구강 등이 팔심하여 보수하되 호와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끝이 끝나면 백천인 등에게 보신 년을 맺어주며 이 해 구강 등은 백천생 동안 항상 천년 성왕의 몸이 될 것이고 같이 모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네 다시는 이 탑묘 앞에서 해양심을 내게 되면 이러한 구강이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굴돌을 이루어니 과해보는 한량없고 가히없나이다 어허치잔 보살이여 미래세의 모든 구강과 바라문 등이 모두 넓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안약한 생각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갖추고 허약음식하고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하여 주면 이러한 복리는 가장 커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느니라 일배급 중에 항상 진건 천조가 될 것이며 이백급 동안에 항상 육육천조가 될 것이며 등헌이 학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기로 괴로운 소리도 듣지 않을 것이며 필경의 부처를 이루어 레다 또치잔 보살이여 만장이래세 어떤 구강과 바라문 등이 능니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능니 해양하면 많고 적고를 묻지 않니 하고 필경 성불 알것이니 헛지 한물면 제석이나 범천이나 잊은 왕의 화보를 받겠느냐 그러므로 지장 보살이여 그대는 늘 내 중생들이 구나여 마땅히 이렇게 배워도록 하라 또치 지장 보살이여 미래세에 만나 선남자나 선녀인이 불거 가운데서 틀긋만한 먼지 만큼의 작은 성근을 심어라 하던바 폭리는 가해 비호할 수 없느니라 또치 장 보살이여 미래세에 만냐 선남자나 선녀인이 서 부처님의 존상이나 보살 벽지 부월 천윤성왕의 형상을 만나서 고시공량하면 한량없는 폭을 흐들 그시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묘한 낙을 받을 그시며 만냥 흥이 벗게 회양한다면 이 사람의 복리는 가해 비호할 수 없느니라 또치 보살이여 만냥 비례세에 선 남자 선 여인이 대성 경전을 만나서 호환기 속 민어 한 기절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서 찬 찬 공경하고 포시공량 한다면 이 사람은 한량없고 끝이 없는 그 복을 얻을 것이며 안양릉이 벗게에 희양하면 그 복은 비호할 할 수 없느니라 도 지장 보살이여 만양 미래세에 선 남자 선 여인이 탑이나 사원이나 대성 경견을 만나서 새것 이며 보시 하고 공양하면 우르르 보고 예배하고 찬 찬 공경합장 알것이며 홀에 대여서 호에 헐고 늦은 것이라면 보수하고 관리하되 호에 홀로 마음을 내어서 하거나 호악 타인에게 끝나요 도 함께 마음을 내서 하거나 한다면 희화같은 사람은 삼십세양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들그시며 다른 은인 사람은 남산 전윤 왕이 대여 선보 드릴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리라이 똥이 치장 부사리 여 만양 비례세 선남자 선녀 누가 열침 제메 가원대 신넘 바 승근이 혹 고시 공양하오 혹은 사원을 포수하오 혹은 경전을 장성 관레이 하대한 틀끉 한 문지 한 모래야 물방울만한 글씨들 이러한 착한 일을 능히 법계에 해양하며 희의 공덕으로 백천생동안 상묘한 낙을 받게 되며 혹은 참만 자기 집안 근속에게만 해양하거나 자신의 희에게만 해양한다면 희화같은 과부는 그 삼생동안만 학을 누리게 됐나니 있는 남대사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리라 지장보사리의 보시의 인형 공덕은 그 일이 이화 같느니라 그때의 견내지시니 후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네 세전이셔야 제가 옛부터 한량없는 보살마하살을 우르르 베옵고 헤비하온바 모두 크게 불가사의 한신통과 지혜로서는 헤비하옹고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니 짓장보살마살은 모든 보살들보다도 서원님이 매우 깊나이다 세전이시여이 짓장보살마살이 저연보재에 큰 인연이 선이점 문소 보연 관음이로 보살 또한 맥천으로 형상을 놔두어 저 육도의 중생을 시도하시되 오히려 끝이 서운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의 일체의 중생을 교화하시니 서원을 세운 그 수는 초배 그 항하물에 와간 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생각하오니 미래미 현재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정결한 땅에 흙돌킨 함으로서 집을 만들고 그 귀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또는 금안동 철등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형을 사르고 공양하며 후러러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에 사람은 사는 곳에서 곤열까지 이익을 헛게 된다니 어떠한 것이 그 열가지인가 하오면 이러한 토지가 풍년이 들것이며 희능같이 길이 편안하오며 삼번 초상들의 죽은 근속이 참상에 나며 살아있는 사람은 가족들의 수명이 널며 혼은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며 휴건물 풀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지른 헛대에 소모하는 일이 없으며 팔은 나쁜 꿈이 없어지며 구는 출의 발대 신장들이 보호하며 시번 성스러운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전이시여 미래 세나 형세여의 중생이 반양능이 거주하는 적당한 장소 예수이와 같은 공양을 올리며 또한 이와 같은 이익을 헛게 된다니 게내치시니 다시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니 세전이시여 미래 세중에 많냐 흩든 선남자 선녀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희경장과 보살의 형상을 보고 이 사람이 다시 이 경을 독성하며 보살을 공양하면 제가 항상 밤낮으로 근본실력으로서 이 사람을 보호하여서 안물 부활 또는 도적이며 크고 작은 행행이며 나쁜 일들을 모두 다 소멸개하오리다 부처님께서 지신에게 이러하시길 견내요 너의 큰 실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노라 왜냐하면 연부제의 도지가 모두 그대의 지킴을 힘입고 있어서 초목이나 모래와 돌뼈와 살대와 갈대곡식과 살등 고배까지 땅으로 해나여 힘든 것이며 힘 모두는 다 너의 힘을 입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또 시장보살의 이익에 대하여 그렇게 잔단하니 그대의 공덕과 신통은 저 보통의 지신들보다 백천배나 대난이라 만양미대세 중에 선함자 선여인에 서서 보살에게 공양하고 희경을 독성하되 다만 지장보살 본능경에 의하면 단 한가지 일만 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흔흔 마땅히 근본실력으로서 그를 옹호하여서 홍하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미리 귀에 들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 여덟 어찌 하물며 그로 하여금 밖에 함이 있겠는가 다만 너 혼자만이 이 사람을 옹호하는 지양보사 지척 보살 보톡 우경 이 시일이 다 이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이를 구하여 그러한 성년들을 홍보를 받는 것 있는다 지장보살의 지장보살의 형상에 해경하고 이치장보살 본은경을 톡송하기 때문이다. 자연이 그 뒤는 모든 고행을 벗어나 열받낙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한 농호를 받는 것이니라 그때의 세종께여서 정수리 위로부터 백천만억의 큰 호거상과를 넣으시니 이른바 백호상광이며 대 백호상광이며 소호상광이며 대 소호상광이며 오코상광이며 대 오코상광이며 좌호상광이며 대 자호상광이며 청호상광이며 대 청호상광이며 벽호상광이며 대 백호상광이며 황호상광이며 대 홍호상광이며 노코상광이며 백호상광이며 대 경운호상광이며 대 경운호상광이며 대 경운호상광이며 백호상광이며 청년호상광이며 대 청년호상광이며 보륜호상광이며 대 보륜호상광이며 일륜호상광이며 대 울륜호강이며 대 황륜호강이며 대 훌전호강이며 대 궁전호광이며 해운호강이며 대 해운호강이니 세종께서는 이러한 호상광을 넣으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 천령팔부힘 비힌 등에게 이러시되 여래가 오늘둘이 전공해서 시장보살이 저 인광과의 천상을 희택해 하는 일과 부사의 한 일과 성스러운 인연의 길을 초월한 일과 십지를 하던 일이며 끝내는 허욕다락삼약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일을 높이 높이 찬탄함이니라 이 말씀은 아실 때 회중의 한 부살마살에 계시니 명호가의 관세연 부살림이시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꿇어 앉아 합창하고 부처님께 사례연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의 지장보살마살이 되자 비를 갖추시고 최고 중생을 불상에 여기셔서 천만억 세계에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시고 있는 바에 그 공덕미에 불가사의 한 위실력을 천하님이 들은 나이다 세존께서는 시방의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희부어 동성으로 지장보사를 찬탄하시며 이러시길 바루과 그와 현재와 이래야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호희려 다 못한다 하시었고 또한 지난번에도 세존께서 뒤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마살이 갖춘 공덕 등에 대하여의 높이 높이 찬탄을 아끼지 않으심을 보이셨나이다 세존이시여의 바라오 근대의 현재와 미래에 이르다 일체중생을 위하시여 지장보사를 부사의 한 일을 말씀하셔서 천령팔부들로 하여금 후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도록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의 관세여 안보살에게 이르시길 그때는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서 호흡하늘이나 호흡용이나 남자그나 여자그나 신이그나 이리으나 내 지옥도 최고정생같이 더한 너의 이름을 듣거나 너를 생각하고 따르는 자나 또한 너를 찬탄하는 이러한 여러 중생들은 모두 위없이 높은 도에서 반드시 물러서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묘락을 갖추어 누리며 인가가 장차 성숙함을 기다려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고 있는 바 그대가 이제 대자비로의 중생들과 천령팔부들을 가협이 여기고 온 회계에서 지장보사를 불가사의 한 일에 대한말을 듣고자 하니 그대는 마땅히 잘 들으라 내가 잊지 말하리라 관세여 안보살이 말섬들의 길을 걸어하옵니다 세전이시여 듣고자 하옵나이다 부처님 계성의 관세여 안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래와 현재여의 모든 세계 가운데 천상인간이 천상복에 닿하여 다섯 가지 태세하는 모양을 나타내거나 혹은 낙도에 떨어지게 되어 설 때와 희와 같은 천인의 남녀가 그러한 형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거든 혹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폐옵거나 혹은 지장보살의 영호를 듣고 한 번 후르르 보고 한 번 절하면 그러한 희의 여러 천상인간은 천상복이 더하여 큰 쾌락을 받게 되어 길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하거든 어찌 하물면 지장보살 형상을 폐옵거나 그 명호를 듣고 여러 가지 향이나 꽃이나 의복이나 음식이나 법이나 영락을 가져 호시하고 공량하미랴 이 사람이 얻는 바의 공덕과 복리는 한량 없고 까이 없느니라 간세엄 보살이여 간세엄 보살이여 만약 현재 미래여 이 모든 세계 중에 욕도 중생이의 명을 마치네 일어렸을 때야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서 한 소리라도 귓가에 지나가게 하여도 이 모든 중생이 길이 사막도에 고초를 얽혔지 않으리니 어찌 하물면 목숨을 마칠 때에 부모 근속들이 희한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집까지 몰가보되오 의복 등을 가져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거나 호화병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직 숨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지장보살의 형상을 눈으로 보고 기로 듣게 하여 도를 나는 권속들이 집과 법의 등을 가져서 그 자신을 위하여 지장보살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게 하여 이 사람에게 일을 날래여서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기로 듣게 하며 그 사람이 읍보로 충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여도 이 공격을 받아서 병이나 수명이 더 길어진 아니에 사람이 많냐 이 엎보로 명이 다하여 그동안의 모든 제 업장으로 땅의 악도에 떨어질지라도 이 공격에 의하여서 죽은 뒤에 모든 제 업장이 다 소멸되고 곧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어 성요한 낙을 받으리라 간세 엄보살 여 만장 미래 새해 어느 남자나 여인이 호아 정복을 대나 호아 세 살 다섯 살 때와 열 살 이하에 부모를 잃거나 또는 형제 내 자매와 이별하고 이 사람이 이미 장성하여서 그 부모와의 권속을 생각하되 어떤 낙도에 떨어졌을까 또는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또는 하늘에 태어났는가 몰라 만장 만장 사람이 흥이 지장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 그나 내 지명호를 듣고 한번 보고 한번 절하거나 하루에 하루에서 칠일이 됐도록 하면 처음에 내 마음이 불러가지 않고 명호를 부르고 형상을 보고 후르르 예배하며 공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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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 이 사람 군속들은 그들이 지은 읍으로 악도에 떨어져서 마땅히 여러 급을 지낸다 할지라도 이 잔여나 형제 자매가 치장 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해탈을 얻어서 인간이 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묘한 낙을 얻을 그 신이라 그리고 만약 힘이 복된 힘이 있어서 인간이 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묘한 낙을 우리는 자라면 이에 공덕으로 더욱 더 성스러운 인연이 더하고 한량 없는 낙을 받는 것이니라 다시는 이십일 일동안 일심으로 치장 보살의 향상에 후루루 절 하면서 그 명올을 염마여서 만 번을 채우면 보살 개선 후변 신을 나타내어 이 사람에게 그 흙은 속에 태어난 구슬 날리고 혹은 꿈의 보살이 대신 통역을 나타내어 서치니 이 사람을 그느리고 모든 세계에서 여러 근속들을 보여 줄 것이니라 그리고 또 매일 보살의 명올을 천번씩 염하고 천열에 흐르게 되면 이 사람은 마땅히 정신토로 보살이 그가 있는 곳을 토지 신을 시켜 호의하며 현세의 의식이 풍족하고 떨어질 병이나 고통을 없이 하며 또한 행행되는 일이 그 문안에 들어오지 못하 그늘 어찌 허물며 그 사람의 몸에 미치겠느냐 이 사람은 끝내는 보살의 마정 수 길을 얻어뜨리라 한세염 보살이여 환장 미래세 예선 남자 선녀 예선을 꼭 하나 큰 자비심을 내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위 없이 더 높은 부비를 낳고자 하는 사람이나 삼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여름 사람들이 지장 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해하되 혹은 향고 아들 복 포배나 음식 등으로 공량하고 후르르 예배한다면 이 선남자나 선녀인을 원하는 바가 속 기승 시대여 영원히 장애가 없으리라 관세 안보사리 만장 미래세 선 남자 선녀 이니 현재와 미래세에서 백천만억의 여러 가지 소원가 백천만억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보자 하거든 다만 지장 보살의 향상 앞에서 귀해하고 후르르 예배하며 공량하고 찬탄하면 이 화같은 소원 이나 구하는 바가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며 지장 보살이 대자비 심으로 길이 너를 옹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니의 사람의 품속에서 지장 보살의 마중 수기를 고 받을 것이니라 진세 부살엄 구설의 원한 양 미래 세에 선 남자와 선 여인의 대승 경전에 깊고 귀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부사이 한 마음을 내어서 읽고 외우고자 설사 밝은 서성을 만나서의 가르침을 일숙하게 받아도 금방 긁은 것을 금방 잊어서 혜와 다리에 흘러도 능히 독성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선 남자 선저인들이 숙세의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이 한 연고로 계속 경견을 독성하는 성품이 없는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지장 부사르의 명호를 들으며 지장 부사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정스럽게 그 사실을 살리며 다시 한 곧의 복음식 그 밖의 여러 가지와 구등으로 보살게 홍량 홀리고 또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지장 부살 형상 앞에 하루나 다루 밤을 지내고 뒤에 합창하고 마실 것을 청하고 나슴 흐리 이를 돌려서 남쪽으로 향하고 입을 댈 때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셔야 하느니라 마시고 나서는 호신체와 술과 사흥과 망허와의 모든 살생을 칠일 혹은 삼칠일을 상가하면 이 선남자 선녀인이 꿈 가운데 지장 부살에 가히 없는 몸을 나타내시어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희망에 물을 부어주니 이 꿈을 깨면 곧 총명을 얻어서 경전을 일고 한 번 귓가에 지나가기만 하여도 기억하며 한 글귀 한계 속만 이라 길이 잊어버리지 않는 이라 관세엄보사리의 만양미래세에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부족하여서 혹 의식을 구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혹은 질병이 많거나 혹은 흉하고 세암이 많아서 집안이 불안하며 그 안 속에 흩어지며 호황 모든 행사가 많아서 몸을 괴롭게 하고 잠자는 꿈 사이에 많은 놀람이 있거든 이와 같은 사람은 지장고살의 이름을 듣고 지장고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여서 흠하게 일을 한 번을 채우게 되면 니의 모든 여의에 취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서 안락함을 얻어서 의식도 풍족해지고 따라서 잠자리는 꿈 속에서 안락함을 얻는 이라 관세엄보사리의 만양미래세에 남선녀가 있어서 혹은 생계로 인하거나 혹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호황나고 죽음으로 희나거나 혹은 급한 일로 희나여서 산숲 속에 들어가거나 물과 바다와 같은 큰 불을 건너며 험한 길을 지날 때 이해사람이 먼저 마땅히 지장고살의 명호를 만 번 현나면 그가 지나는 곳의 토지 이기신이 위호하여 간하문무나 양건하 누울 때 형원이 안락하게 되고 또한 호랑이 늑대사자와 그 밖의 모든 독해를 만나더라도 그가 능히 해를 입지 않느니라 관세엄보사리 이해치장 보살은 현부제에 큰 인년이 서만장 모든 중생에게 이해 보살의 대한보 들었니 끙은 이를 말하자면 백천급 동안을 말하여 더 다 할 수 없느니라 관세엄보사리 엄보사리여 그대는 실력으로서 이 경을 유포하여서 사바세계여 이 중생으로 하여간 백천급 도로 길이 안락을 받도록 가라 이때에 세종계서 개성으로 이스라엄 말씀하시되 내가 희재 지장 보살 위신역을 보니 상하사 그스라 엿 다 말할 수 없느니 보고 듣고 후르르 헤베하기 일념 중에 인간 천상에서 그 하여간 흘량 없어라 남자 그나 여자 그나 용신이 그나 복이 다해 악도에 떨어질지라도 진심으로 지장 보살게 기회하면 수명 늘고 모든 세상 소멸되리라 어떤 사람 흐려서 부모일 거나 형제 자매 여러 군속 흩어져도 자란 뒤에 그네들 혼신이 어디서 헤매는지 몰라도 지장 보살 형상을 조성 하고 그녀서 한시도 쉬지 않고 우러러 절하면서 이십일일 동안 그 명호를 알려마면 지장 보살 끝없는 그 몸 나타내시네 그 이 군속 있는 곳을 낱낱이 보이시며 악도 중에 있더라도 모두 다 구애 내내 만양능이 천마음 물러서 안으면 마땅히 마정 수계를 받게 되리라 위 없는 보리를 닦으려 하고 삼계여 모든 괴로움들 치려 하염 마땅히 대비심을 내어서 지장 지장 보살 그룹한 형상에 예배 한다면 모든 소원 석기 성체되고 가로 막는 모든 읍장 사라지 이래라 모든 중생 피안으로 인도 하려는 부사의 안 그룹한 원 세워끝만 읽고 읽고 또 읽어도 지난 동안 지은 읍장 방에 되어 읽어도 기억하지 어려워라 높고 높은 대성경전 기억할 수 없어도 향과 고 독감 음식 모든 창구를 보살게 공량하며 깨끗함 물 한 걸어 보살님께 올려서 하루 낮 하루 밤이 지난 뒤에 호신체와 술과 고기 먹지 않고 사음과 망허완 살생을 하지 말며 21일간 보살 명호 지성으로 혐하면 꿈속에 만나보고 깨어서는 종명어들이 이 경전 일론 소리 귓가에 만 지나가 도 천만 생을 두고 두고 희름이 없으니 모든 지장 보살 무사이 안 힘 지혜 왕의 총명을 내려 죽음으로 중미라 가난하고 병 많은 융생 지반이 몰락하고 모든 건소 터져서 잠을 자면 꿈 자리에 불안하고 구하는 그 같게 안되어도 지심으로 지장 보살 우러러 절하며 모든 나쁜 일 다 없어지고 꿈속에서도 모든 안락을 얻게 되며 희식 풍조롭고 착한 신들 옹호하네 어쩌다가 흠한 산과 바다 지날 때에 약독한 금소와 나쁜 사람들 악신들과 학이들과 그 밖의 사나움 바람문 각 고통 고난이 있다 해도 그룹한 지장 보살 형상 앞에 일심으로 예배하고 지승으로 공양하면 어떤 산이나 바다에도 모든 재는 영웅이 사라지리라 중세 염 보살 여 지심으로 들으라 지장 보살 이 신녀 끝이 없는 불가사이 백천만급 해도 다 말할 수 없나니 그대는 지장 보살 니 같은 공덕 늘리 헐리어라 누구든지 지장 보살의 명호 호액 뜯거나 그룹한 형상을 우르르 절하면 향과 고 독과 음식 공양 홀리면 백천생의 성조 성조 한봉당 누리리라 이 공덕을 벗개에 회양 한명 건네는 부처 이로 생사를 건너 가리 관세여 안보살 이럴 마땅히 알라항 하사이 모든 국토에 늘리 늘리 알려줄지 다 그때의 세종개서 금빛 팔을 드시어 지장 보살 마 살의 희마를 허루만 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지장 보살이 그대의 실력이 불가사이 하도다 그대의 자비가 불가사이 하도다 그대의 지혜가 불가사이 하도다 그대의 변제가 불가사이 하도다 하도다 바로 시바 무덤 부처가 그대의 불가사이 하도다 공덕을 찬탄하기를 천만겁동안 하여다 다 말할 수 없으리라 지장 보살이여 내가 오늘 니에 도리천공 가운데 백천만억의 이십 말할 수 주의 없는 모든 불보살미 천령팔부 금 부인 가운데서 다시 붙여가느니 그대는 모든 중생들의 삼계를 하오지 못하고 불타는 지에 가운데서 있는 자를 하루낮 하루낮 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할지니 암 물면 다시 온무가 니나 야비 지옥에 떨어져 문턱천만억 급을 지나도 나 훌기하게 없게 할까 보냐 지장 보살이여 남념 남념 부지 중생들은 뜻과 성품이 정한 바가 없어서 악한 짓을 익히는 차가 많아서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도 곧 사라지면 만약 악한 인년을 만나면 생각 생각 하기도 흐르러 나 이런 까닭에 내가 이 몸모로 백천억 을 나누어서 교화하고 제도하되 그들의 경계와 성품에 따라서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시장 보살이여 내가 희직한 저리에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에게 촉하느니 만장 이래세에 하늘과 인간에 선 남자나 선 여인이 있어서 불러 가운데에 자그마한 성근이라도 심게 그것이 한 티끌티끌한 호래할 한 물방울 안 하더라도 너는 마땅히 도력으로 서이 사람을 옹호하여서 점점 더 높이 위험 넌 돌을 닦도록 하여 물러슴이 없도록 하라 지장 고사리여 만장 미래세에 하늘이나 인간의 흙을 따라 보를 바다 학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너는 그가 떨어진 곳에 나 나 나 하가고 혹은 지옥문에 이르러서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한 부처님 한 보살의 명호나 대성 대성 경전의 한 기절 한 개성 만이라도 해운 다면 너는 이에 모든 중생들은 실력과 이방편 들어서 붙여라 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무변신을 나타내어서 지옥을 부수고 한 흘에 태어나도록 하여 성요 한 낙을 받도록 하라 세정 계서 다시 계성으로 말씀하시길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 내 이제 그대에게 부처가 느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전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억도에 뜰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 부살마 살이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말씀들의 길을 세존이시여 원컨대 세존 계서 음료 하지 마시옵소서 만장 미래세에 선 남자와 선 여인이 불법 중에서 한 생각 공격심만 내어둘 제가 이제 백천방편으로 이 사람을 지도하여 여인 성사 중에서 속히 해탈을 억게 하오리니 함 울면 어찌 헐어 가지 착한 일을 듣고 생각 생각에 수행 하미올레가 에 사람은 자연이 위험 나 큰 도에서 길이 퇴전하지 않을 것이 옵니다 이 말씀을 하실데 모임에 참석하였던 허공장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세존 세존 이시야 제가 이제 예 토리천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 보살의 위신에게 불가사의 함을 찬탄하심을 잘 들은 나에다 안양미래 새에 선 남자나 선 여인 정관에 지는 모든 하늘과 용들이 있어 이 경정과 지장 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혹은 지장 보살의 형상을 후러러 예배 한다면 몇 가지의 풍리를 얻게 되나 이 가세전 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 들을 위하여 갈략기 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헛공장 보살 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풍결하여 말하리라 낭 만양 이래 세이의 어느 선남자 선녀인의 지장 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듣거나 내지 독송하면 야한 꽃음식의 벽 벽 벽 벽 벽 등으로 부시 공양 하고 찬단 하여 우라라 예배 대하며 마땅히 스물여덟 까지 공덕을 얻으리라 천상과 용이 항상 지켜주며 선한 가간 달로 더하며 성인이 높은 인을 더하며 우리 도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의식이 풍족하며 질병이 이르지 못함이며 물풀의 재앙을 여일 거시며 도적의 행란이 없음이며 남들이 보고 존경함이며 신과 키가 도와줌이며 여자는 남자 부모로 바뀜이며 여자라면 임금이나 대신의 달이 이듬이며 상호가 이듬이며 아름다움이며 천상에 만이 태어남이며 혹 제왕으로 태어남이며 수명의 지혜를 허듬이며 구하는 바가 뜻대로 희루어 희루어 짐이며 건속이 기뻐하고 즐거워 함이며 모든 행략이 소멸 함이며 업도가 영원히 소멸 함이며 가는 곳마다 통달 함이며 밤에는 꿈이 편안 함이며 먼저 돌아가신 부모 근속 등이 굴을 여임이며 숙세의 복을 받아 태어남이며 끝내는 부처를 이루어 미니라이 흑공장 보살이여 만약 현재와 미래의 하늘 요원 귀신다 치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치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거나 혹은 치장보살의 본은 은에 대한 일을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부라라 예배하며 일곱가지 희액을 허드리라 이런 빨리 성현을 지혜에 호름이여 희는 하급이 소멸되며 삼은 호돔 부처님이 지켜주미요 사는 포리도에서 물러서지 않으미요 호는 보는 여기 더욱 중장되미요 육은 숙명을 통하미요 지름껏 내는 부처를 이루어 미니라 그 때의 시방 여러 곳에서 워신말로 는 희루 말할 수 없는 보듬 부처님과 대부살과 철룡 활부들이 서가무늬 부처님께서 지장 보살의 불가사의 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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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높이 찬탄 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이 없었던 일임을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에 한량 없는 향과 하늘 꽃과 봄이 구슬비를 내리시어 서가무늬 부처님과 지장 보살게 공양하기를 마치고 나서이 모임의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다시 우러러 예경하고 하시는 성 어머님을 위하여 슬퍼 하셨다 그때 시방의 한량 없는 세계에서 말로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 모든 부처님과 건보살 마사리 모두 다 법회에 모여 오셔서 찬탄하셨다 서가무늬 부처님은 능히 오타 각세 해서 불가사의 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다투사 악세고 거칠은 중생을 초복하여 호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고 각기 시절을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난을 드렸다 이때에 부처님이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광명의 구름을 로신이 이름바 대움만 광명은 대차비 광명은 대지혜 광명은 대반냐 광명은 대산매 광명은 대길상 광명은 대복덕 광명은 대공덕 광명은 대기어 광명은 대참탄 광명은 경문이었다 이러한 말 알 수도 없는 광명은 구름을 넣으시고 넌도 여러가지 미묘한 음성을 해리시네 이런 바보시 바라밀음 지혜 바라밀음 인혁 바라밀음 정김바라밀음 선정 바라밀음 지혜 바라밀음 바라밀음 자비에 바염 이럼 해탈은 무르름 지혜 대지혜 사자후엄 대 사자후엄 우레엄 대우레엄 미었다 이러한 말 알 수도 없는 음성을 내신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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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신경 선현 천 천 신경 세구경 천마 예수라 천 네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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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저의 홍과 탄을 무리며 귀신 무리며 귀신 무리의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방 국토와 사바 세계에 있는 회신강 신하 신수 신산 지신 제체 신인 묘가 신 주신 야신 공신 천신 목신 다위의 신들도 모두 호폐에 모여들었다 또한 다방 국토와 사바 세계의 모든 건 기왕들의 희름방 몽 기왕 탐엘 기왕 럼증 기왕 탐 란 기왕 행변 기왕 섬동 기왕 장사 심기왕 동리 기왕 대경 기왕 같은 희른 기왕들도 모두 다 법회에 모여 들었다 그때 서가문이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이보 방자 보살마 사례 기왕 말씀하시기 이라 해가 여기에 모임 어떤 부처님과 보살들과 하늘용 귀신들을 보느냐 지금이 세계와 타방 세계 미래 국토와 타방 국토에서 지금 돌이 천에 모여 도로이 부패에 잠석한 자의 수요를 헷갈 겠느냐 불소사리 보살 부처님 게 아래였다 세존이 시여 제 실력으로 난 설사 천급 동안을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희미 그 수요를 알지 못 하겠습니다 부처님 계승 훈소 사례 해게 이르시 길 해가 불안으로 올지란도 호의력 그 수요를 알지 못 하겠나 니 희들어 모두다 지장 보살이 홀의 응급을 지내오면서 힘이 제도하였 거나 지금 제도하거나 미래에 제도할 것이며 힘이 성취하였 거나 지금도 성취시키 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것이니라 문소 사리 보살 부처님 게 아래였다 세전이 이시여 전원 과거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서 무해지를 허터 사움에 전원 부처님 말소음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 진일 소의 사후니 소가인 성문이 나 하늘 용돈 부팔부 신종 간 비례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라 부처님의 성실한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여요 걸품 할 것이 옵니다 설사 받아 들였다가 또다시 비방하는 일을 면하지 못할 시옵니다 세존 이시여 지장 보살 마하 살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해 하여 주옵소서 지장 보살은 과거에 어떠한 행을 행하였고 어떠한 원을 세웠기에 능니 희처럼 부사의 한생을 성취하여 사온지 멀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소 사리보살 에게 이러시길 비요 하건대 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촌목 총림과 벼삼갈대와 산성미진의 그 각가지 물건을 하나 하나 세워서 그 수만큼 항아사가 있다고 하고 그 많은 항아의 모든 물이 수만큼 세개가 있으며 그 수한세개 하나의 함먼지를 한급으로 하치고 그 모든 급동안에 사인 먼지수를 다시 급으로 치더라도 시장보사리 신제아의 과일을 중독한 이대의 통안을 이었던 비요 보다도 천배나 많으니라 그러니 허물면서 문이나 벽지 불이 지휘에 있었들 통안이랴 군수사리아 이 보살의 신념과 서헌은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느니라 만양 길에 새겨 있은 남자 선녀인 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르르 보고 예배하거나 혹은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흘리거나 내지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든 그나 형상의 질을 흘리거나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백분을 삼십삼천에 태어나 영영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이라 군수사리아 이지장 보살 마살은 첨은 남은 과거 이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그 앞전의 큰 장자의 하들이었느니라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사자 분시엔 구정만 행여래라 하셨으니라 상호가 천복으로 창음하심을 보고 부처님께 아래 길을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행원을 지어 싸우고 기에 이러한 상호를 얻으셨나 이까 이에 사자 분신 구정만 행여래 께서 창자의 아들에게 이러한 시대의 이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지도해서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구하셨느니라 문소 사례야 그때의 창자의 아들이 큰 서원을 하기를 제가 미래에 세간다 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그동안 이에 최고를 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반편을 베풀어서 모두 해탈시킨 달시킨 연후에야 제 자신이 비로소 풀돌을 이루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 하였느니라 다 희로 말할 수 없는 급동안을 아직도 보살로 잇느니라 또 과거 불가사 이하성비가 세네 그때 세상에 부처님 에게 시여 호롤 각하 정자 제왕 여래라 하셨느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사백천만 의 가성 지급 이셨느니라 그 부처님의 대상법 동안에 한바람 운이 따리에 서서니 그는 숙세에서 깊고도 두터운 복을 심어 여라 사람들로부터 헌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가거나 있거나 안거나 눕거나 간이 모든 하늘이 그를 홍보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삭힌 것을 믿고 항상 삼보를 엄숙히 여겨 선부로 그 딸은 여러 가지 왕편을 베풀어서 그의 어머니에게 권유하여 다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이에 목숨을 마치고 그의 헌신은 북한 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람 문어에 따른 그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대야 인과를 믿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흡을 따라서 반드시 악도에 떨어졌을 것으로 알고 집을 팔아서 늘리 좋은 향과 고통 그 밖의 모든 공양을 홀린 물건을 구하여 가지고 그 전 부처님의 닭과 절에 크게 공양을 홀렸느니라 그때 바람 문어에 따른 곽황경자 지왕 유래의 형상을 한절하네 모셔성 저 그림은 위영이 장음하고 두루와 만만 부족함을 보고 그때 바람 문어에 따른 더욱 후루루 예배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혼자 생각하기로 부처님의 명호는 되가기 싫어 홍과 지예를 갖추셨으니 만약에 세상에 계실대라면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께 와서 물으면 반드시 나의 어머니가 신 곳을 알려주실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울면서 오래토록 부처님을 후루루 보고 기도하였더니 그때에 온현이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려오되 우는 자야 성녀야는 못 슬퍼하지 말라네 이제 내 어머니가 간 곳을 알려주리라 이에 바람 문어에 따른 합창하고 공중을 향하여 하리였다 이 어떠한 힘 그루신 덕이 없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제가 어머니를 읽은 이대로 밤낮으로 생각하고 생각하여 사오나 저의 어머니가 가신 곳을 물을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의 공중에서 다시 소리가 나서 바람 문의 딸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정성을 다하여 우러라 설을 하는 과거의 각 강정자 최왕렬의 이다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의 용생들보다 배나 드하기 때문에 와서 흘러주노라 이 소지를 듣고 바람 문의 딸은 간격하여 몸부림쳐서 팔다리가 승안대 없이 다쳐 쓰러지자 좌우에서 부축하여 돌보아 한참 뒤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공중을 향하여 여쭈어 말하되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에 힘자하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여 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 주시옵소서 저는 희제몽과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곧 죽을 것만 갔나이다 그때 각 강정자 최왕렬에게서 성조의 길이 되시게 니가 공양올리기를 마치 그던 곳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한전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곧 네 어머니의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위에 바라문의 다른 곳 부처님께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대한 생각으로 단정히 앉아서 각 강정자 최왕여래를 생각하였다 그대로 하룻날과 하룻밤이 지나자 혼연이 자기 자신이 한 바닷가에서 화있음을 알았는데 그 물음 펄펄 끌고 호르며 혀어 사나운 임성들이 많고 모두가 무미새로 태어서며 바다 위를 동서로 날아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이여서며 그 속에 남자 혀자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속에 빠졌다 솟아났다 하는 것을 사나운 짐승들이 다투어 잡아서 떳떠먹는 것이었다 또 보니 아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은 가지가지였어 혹은 손이 여럿이고 눈이 여럿이고 다리도 머리도 여럿이며 으금니가 입 밖으로 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구리 같은 것들이 모든 지인들을 몰아다가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며 오! 스스로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 대로 서로 헐퍼묶어놓는 형상이 천만 가지인지라 차마 오랫동안 볼 수가 없었다 그때의 바라문화에 따른 연불하는 힘으로 자연히 두려움이 없었느니라 그 귀하에 한 기왕이 있었는데 이는 무덕이라 머리를 조아리고 성녀를 경건히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보살은 어떠한 인년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라문화의 다리에 기왕에게 묵기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덕이 대답하되 여기 있는 내 철리 산 서쪽에 있는 철제 거부의 바다입니다 내가 들으니 철이 이산 난에는 지옥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옵니까 무덕이 대답하되 참으로 지옥이 있다 성녀가 묻되 나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무덕이 대답하되 그것은 부처님의 휴신력이 아니면 흠력이 아니면 도저히 이럴지 못합니다 성녀가 또 묻되 이 물은 어떤 년요로 저렇게 끌고 호르며 저 많고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죄인이며 저 많은 사나운 짐성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덕에 대답하되 이곳은 연보제에서 악한 짓을 한 중생이에 사십구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하여 공덕을 지어 호난에서 건져 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 있을 때에도 착한 인연을 지엄바가 없으면 부득이 본업의 지연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그때 자연히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되는데 이 바다 동쪽으로 십만 유순을 지나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여기의 배가 되며 그 허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다시 거기의 배가 되나이다 이들은 삼법으로 지연바 스스로 받는 바입니다 흐벌 바다라 하면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녀가 또 푸덕기왕에게 묻대 지옥이 어디에 있나 이까 무덕이 대답하대 저 세 바다 속에 대지옥이며 그 지옥의 수가 백천리로 대 각각 차별이 있으나 큰 것이 열 흐뜨리고 다음 것이 오백이 있으며 또 그 다음 것은 천백이 있는 바 그 허 지독한 고초는 희루할량이 없습니다 성녀가 묻어 기왕에게도 묻대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나이까 기왕이 묻대 보살리마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떠한 일을 하셨나이까 성녀가 대답하대 저의 어머니는 소견이 삿대여서 삼보를 비방하여 흘뜻었고 서로 잠깐 믿다가도 또 금방 공경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다시 태어난 곳을 알 수가 있겠나이까 부덕이 묻대 보살의 어머니는 성시가 무엇이 나이까 성녀가 대답하대 저의 부모는 모두 바라문의 존속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 성견이여 어머니의 이름은 열제리의 힘니당 무덕이 합창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보살에게 말씀하여 엉큰 대성자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시여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오소서 죄인이었던 열제리는 천상에 태어난지 지금 삼일이 되었습니다 조순 조순 안자 시기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풍량을 베풀어 복을 닦아 각 항정자 제왕 유대의 탑사에 보실을 한 명 고로 보살의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희날리 무간 지역에 있던 지인은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난 악을 우리에게 되었습니다 하고 기왕이 말을 마치고 합창하며 물러간 이라의 바람 문어의 다른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와 서히 이를 깨달고 는 국학황정자 제왕 교회에다 천상 앞에서 큰 소원을 세우기를 바라올건데 저는 미래 급이 다하도록 최고가 있는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늘리 방편을 베풀어서 해탈 하도록 하겠나 이다 부처님께서 문소사리 보살 내게 이러시길 그때 기왕인 무덕은 지금 세수보살이와 그때의 파라문달은 지금의 지장 백천만 육의 이로 생각할 수 없고 논할 수도 없으며 헤아질 수도 없고 말로는 이로다 할 수 없으며 없는 한량 없는 나승기 세계에 있는 모든 지옥에 몸을 놔두셨던 지장 보살의 분신이 모두 도디 천국으로 모여서면 또 한여대의 신통력으로 각방편에서 해탈을 넣고 업도에서 나온 천만억 나여 타수의 무리들이 함께 항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이들은 모두가 지장고살의 교화로 인하여 영원토록 한욕 따라 감야삼보리에서 불러서지 아니하는 이들이며 이들은 머나먼 급으로 붙어 내려오면서 생산물결에 빠져 욕들을 실세없이 쫓아다니며 가정고초를 잠시도 실음없이 받다가 지장고살의 관계한 자비와 깊은 소원의 힘 때문에 각기 교과를 획득하고 힘이 돌이 천국의 이름에 마음이 아주 기뻐서 여래를 훌어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큰 피파를 펼시어 백천만억의 가이에 생각할 수 없고 배하릴 수 없고 말로는 희로 할 수 없남 후량아성의 세계의 모든 화신 지장고살 아하살의 희마를 어루만지시면서 이러시기를 내가 오타각세에서 희화같이 역세고 그치 이런 용생들을 교화하여 그들의 마음을 초복시켜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으나 그 중 열 가운데 하나 둘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있어 물어 내가 또한 백천만억으로의 분신을 나타내여 여늘리 방편을 베풀어 온 이 흥미가 수성한 자는 법을 들으며 곰기꼬받으며 혹 좋은 과보가 힘든 자는 부지르니 건너며 성취되며 혹 흐득고 둔한 니는 호래에 토려 교과를 그치며 비로소 돌아오는 자도 있으며 혹은 흥미 중하여 후르르 공경하는 마음을 해지 않는 자도 있나니라 이렇듯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별이 있으며 분신을 나타내지도 하여 해탈시키되 혹은 남자의 몸을 놔두고 혹은 여자의 몸을 놔두며 혹은 하늘과 용의 몸을 놔두고 혹은 귀신의 몸을 놔두며 혹은 산수업 내의 강보와 샘후무를 나타내여서 사람에게 이롭게 하면서 모두 지도해탈시키되 전세상의 몸을 혹은 관속의 몸을 혹은 비굽히 오바세 오바니의 몸 내지는 성문나한 벽지 불보살의 몸을 나타내시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비단 부처님의 몸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여러분 두고 근교하여 희와 같은 교화하기 어려운 억새고 거칠은 최고 중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아직 초복받지 못한 자가 있어서 법을 따라 과부를 받게 되어 만야각도에 떨어져서 그 안개로 흠을 받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토리 천공에서 은근히 우측한 것을 생각하고 사바세계에 미로뿌리에 출세하실 때까지 중생으로 하여 검영영 모든 고통을 여의여 해탈케하여 부처님의 수기일을 받게 하라 그때 모든 세계에 나타나셨던 지장보살의 은신이 다시 한몸으로 튀어 형상을 이루어 희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구원한 것 이래로 이래로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가에 생각할 수 없는 실력을 얻고 갖추어 사원하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간 백천만 어 항하사의 모래와 같은 세계에 도로하여서 한 세계마다 백천만 억의 몸을 그나 억고 한 화신이 백천만 억 사람을 제조하여서 삼복에 기해하게 하며 영영생사를 여예고 열받나게 이렇도록 하대다 맘불법 가운데서 착한 일만 한다면 이것이 한 터럭 한 물방울 한 모래 알 한 먼지 혹은 뒤끌만한 것이라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여 제도하고 큰 이익을 얻게 하오리다 바라 억건대 세전이시여 후세여 야급 중생 대문에 염려 하지마 호소서 이화같이 세 번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그때에 부처님께서 치잔보사를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내가 그대를 도와서 기쁘게 그대는 흥이 구원 급으로 붙어 내려오면서 세운 큰 소원을 성취하고 장찬을 내 중생을 제도한 인년에 고 뿌리를 중독하리라 그대 부처님의 어머님 하야 부인이 공경 합장하고 지장 보살게 어쭈 없대 성자시여 현부제 중생이 흡을 짓는 자별과 그의 따라 받는 과부는 어떠한 나이가 지장 보살이 되다 바대 천만세계 모든 국토에 혹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호원 의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 불도 또한 그와 같으며 지옥의 세보도 한가지 뿐만은 아니오 에다 엠하이 하부인이 지장 보살이 그듬 엽조대 하라옥 근대 연부제에 서지어 한각가지 지옥으로 흰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서 합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도 도자하오 히타 지장 보살이 된다 성모 이시여 바라 근대 잘 들으소서 지가 대강 말씀하오리다 성모가 여쭈옥 대바라 혹 근대 성자여 말씀하여 주소서 이때의 지장 보살이 성모 해게 됐다 팟대 남념 부제에서 받게 되는 세보의 희람은 되게 희람합니다 만다 흔어 흔어 중생이 부모에게 부려하라 꼭 살생가지 하기에 이러면 당연히 무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 급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만다 흔어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거나 산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장하지 아니한다면 이에 또한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으로 더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된 나이다 만약 어떤 용생이 상조 대중의 물건을 침범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피고 피고니를 더럽히거나 혹은 절 안에서 흡역을 자행하거나 혹은 죽이거나 해체거나 한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으로 더 벗어날 기약이 없나이다 그치 산문이되 다음은 산문이 아니면서 상조물을 파괴하고 함불로 서며 신들을 속이며 기요를 허겨서 가지가지 나쁜 죄를 지으며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으로 더 벗어날 기약이 없나이다 만약 어떤 용생이 상조물을 훔치던지 천물이나 국식이나 음식이나 단 한가지라도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자는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에도 부출될 기약이 없나이다 성모여 맞냐 그땐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질을 지으며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잠깐 하니라도의 고통이 멍추어 시기를 구하여도 가히 얻지 못하게 되나 마이다 마야 부인이 그덕치 잔고살에게 여쭈어 어떠한 곳을 무관지옥이라 이름 하나에 까치 잔고살에 대답하되 성모이시여 모든 지옥은 대천리산 안에 있는데 그중에 그 지역에 열려들 곳이 있으며 그 다음의 지옥이 또 호백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의 지옥은 천이백인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르나이다 무관지옥은 지옥의 성굴이 흘만혈이가 되고 그 성만 순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흘만이 고성이에는 불무드기가 있어서 빈틈없이 타오르고 흘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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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르며 크기에 서도 특별한 지옥이 있어서 이름은 무관지옥이라 하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일맘팔 철리여 폭 감장의 높이는 일철리며 휘의 불이 밑으로 타 내려오고 밑의 불은 휘로 치솟으며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가 불을 품으면서 혹단 장비라 평소로 쫓아다니며 호관에는 넓이가 말리나 뛰는 평상이 있는데 둘레는 말리에 가득하며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죄를 받는 태도 스스로 그 몸이 평상에 가득 차는 것을 보며 천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에 평상에서 가득 차는 것을 보며 여러 제어보로 옛날에 밖의 눈과 보가 히와 같은 도 보험 모든 제인이 혼과 고통을 골고루 갖추어 받나니 백천의 야차와 학기들의 흑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리새 손톱으로 죄인의 상자를 뺏어 담아 자르며 또 어떤 야차는 큰 세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지르며 혹은 입과 폴을 지르고 혹은 배와 등을 지르며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 받아서 병상 위에 놓기도 하며 또 새도 억수레가 있어서 죄인의 눈을 파먹으며 또 새 배미에서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며 혹은 마디 마디 에 기무쓸 내리받고 혈을 보면서 구석으로 갈며 죄인을 끌어 다가 구비샘물을 힙에 붓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서 맘 번 죽였다 맘 번 살렸다 나 나 난 이 지협으로 받은 것이 희화같아서 그 벌레 지협다 구출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개가 이 세개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개로 험겨가게 되고 다른 세개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개로 험겨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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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게 되나이다 북한 지역의 지분은 이루하옵니다 또 다섯 가지 흙 벌어 느끼는 것이 없나 운묵하니라 이름 한며 그 다섯 가지란 첫째는 밤낮으로 고초를 받는데 유러급을 거듭한다 해도 잠시도 끊길 사이가 없음으로 무관지역이라 하며 둘째는 한사람만이라도 가득히 자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한 무로 무관지역이라 하며 셋째는 형들을 다루네 지구의 새 방망이와 독수리 뱀 희리게 맷돌 토합 토기 하마이 글러 무알 철망철사 새나기 새마리 나의 생가죽 등으로 목을 주르고 뜨거운 샘물을 목에 부으며 주제이면 쇠구슬을 삼키고 목마르면 샘물 마시기를 해가 다하고 급이 다하여 한량 없나요 다수의 흐르더라도 고초가 한시란 흔들 사이가 없음으로 무관이라 한면에 쬐는 남자나 혀자나 호랑캐나 늙은이나 흐린이나 흐린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난 사람이나 천난 사람이나 하늘 귀신까지라도 체를 짓는 흡을 과거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관이라 하며 다섯째는 만약 이 지역에 떨어진다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급에 흐르더라도 하루날 하룻밤 사이에 만번 죽고 만번 살아나 그 사이에 한 생각 동안을 쉬고자 하여도 실수도 없구나 오직 거기다 하여봐라 흘러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 는 이렇게 끝이 잊지 않고 이어진 무르 무관지역 이라 하오 이라 승모여 무관지역에 대한 것을 대강 하라 자면 이와 가사오나 만약 자세 지옥의 형들 하는 지옥의 등 등의 희름과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 한 급 동안에도 다 말할 수 없나 이 다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근심 깊은 얼굴로 앞장 정례하고 물러 갔다 이때 이때 지장 보살마 사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전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신역을 입은 연고로 두루 백천만 억 세개의 힘음을 불러두어서 일체 고통 받는 헛보중생을 구원하나 이 나만 양 흐래하여 크나 큰 자비의 힘이 아니라면 능히 이러한 변화를 하지 못하나 예다 제가 이제 또한 부처님의 부척을 입어 사와 하이힐다임 비록 보살님께서 성부라여 오실때 간지 육도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게 하오리니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오 서서 그때의 부처님께 없어 지장 보살에게 이러시길 일체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승식이 정한 바가 없어 착한 습관으로 헛을 짓고 착한 습관으로 과를 지어서 혹은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여 경계에 따라 태연하게 되는 바 호두를 윤례하되 잠시도 시일 사회가 없으며 그 사회가 티끌수와 같은 흙이 지나도록 미확하여 장애와 행란을 받는 것이 마침 고기가 건물 안에서 놀면서 귀엔 물에 흘러갔다가 벗어났다가 들어갔고 하며 잠시나 잠시 혼잘 나라다 다시 이 건물을 만나는 것과 같은 바 희러한 우리들을 내가 내가 마땅히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내가 이미에 붙어 세웠던 놀려가 또한 여러 것들도 크게 크게 맹세한 발을 맞추려 하여 이들 시업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올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쓰라 실 때 지정에 한보살마 사례에서 내 이름이 정자 최왕이라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사례여 여쭈옵대 세존이시여 치장 부사리 여러 급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떠한 훈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의 연근하신 찬탄을 입은 나이가 세존께 없어서 밝히 말씀 알려주시옵소서 극대의 세존개 없어서 정자 제왕 부사리 이런 시대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더 잘 생각하고 생각하여 나 늦마땅히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려다 나 지나간예 과거 한량없는 나 성지나 요타 불가설 그게 그허 당시 부처님이 되셨으니 혼란 힐체 지성체 열의 엉공 평정제 면행조 선서 세간에 암무상사 조의 정부 정인사 의 정조 이셨고 어 부처님의 수명은 휴강급이었다 아니라 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한 이웃나라의 왕과 부시대여서 함께 십선을 행하며 정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여러가지 학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두 왕의 헌원하여 여러가지 방편을 베풀었는데 한 왕의 서원하기라 어서 불도를 이루어서 널리 이 중생들을 지도하여 남음이 없도록 하리라 하였고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마냥 먼저 이제 많은 중생들을 지도하여 안락해 하고 포리를 얻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언제까지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리라 하였느니라 부처님께 없어 형자 제왕 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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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미 청정연하목렬의 희신이 거와 부처님의 수명한 사시급이 오셨는데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의 한나라에게 시여 전생의 복구로서 궤도하였느니라 교화하시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관목이니라 그가 음식을 베풀어 공략을 올릴 때 나한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관목이 대답하니라 내가 어머니께 돌아가신 이 날에 북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원 나 저희 어머니가 어느 곳에 가서 나신 줄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나 하는 일을 가여히 여기시고 정에 들어 관찰하여 보니 강목의 어머니가 나쁜 갈래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보였다 나이에 나 하는 강목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기실 때 어떠한 업을 지어왔기에 지금 나쁜 갈래에서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나이까 강목의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차라등을 먹기 좋아하시여 특히 자라 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뽑고 지지고 하여 마음대로 먹은 나이다 아마 그 수가 천이나 만보다 배나 덜 될 것이옵니다 혼자께서는 가여히 여기시여 어떻게든지 허무한 일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하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방편을 지어서 광목에 있거나 기를 그때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며 남은 그래라 생각하고 따라서 그 형상을 여성하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시여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조언과 보를 얻을 것이오 강목은 이 말을 듣고 그 닦이던 물건들을 팔아서 옆에 부처님 형상을 그려 모시고 이를 공양하고 공양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후들어보고 입에 들였더니 문떠 새벽여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비오니 금빛의 찬란히 빛나는 것이 마침 수미상과 같았다 큰 광목은 놓으시면서 광목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는 호되지 않아서 내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죽은 것을 얻길만 하면 고암화를 하게 되리라 하시었다 그 뒤 집안에 한 종이 자식을 낳으니 삼밀이 되기 이전에 이내 말을 하며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이르되 생사의 엄면으로 과부를 스스로 받게 되나니 나는 바로 너희의 어머니니라 오랫도록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며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져서나 이제 너의 복덕을 입어마땅히 수행하였지만 이렇게 하천한 사람이 되었으며 또다시 단명하여 나의 십삼세가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여 나로 하여금 위로부터 벗어나게 하디요 하건 늘 광목이 말을 어머니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목매아 슬피 울며 종의 하이에게 이르되 이미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죄를 아셔야 하나이다 어떠한 눕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지 않나이까 종의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기를 사한 목숨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욕하고 한 가지 가지 제어보로 호를 받은 바만야 복된 힘으로 나를 고난에서 고철하지 않으면 이 흙 때문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니라 항목이 물어 말하되 지옥에서 받은 제보는 어떤 것이 어디가 대답하기를 그 건 이루다 히브로 말할 수도 없고 배천세 중에 다 말하여도 알할 수가 없다고 안 못 듣기를 마치고 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흑온계를 향하여 사례여 말하되 원하옵건대 저의 어머니가 영원히 지옥의 갈래를 벗어나 십삼세를 마치고는 다시 무거운 죄와 학도에 걸림이 없도록 하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절을 보시여 제가 허무니를 위하여 세운 이 광대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맞냐 저의 어머니가 사막도 아이와 전남 메네지 여행 가 정하니 아이와 사양 가토록 그러한 읍보를 다시 받지 않게 되옵는다면 웅컨대제 서서 서로 청정연아 몽후대 앞에서 맹세하옵니다 이에 이에 딜어 백천만 을 그 동안 모든 세계의 모든 지역 산막도 의 모든 최고 중생들을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어 가기 축생의 몸을 여에게 하고 이화같은 제보의 우리 이들이 다이 성불 한 년 후에야 비로소 저는 정각을 이루하겠나 이다 성정현 아몽렬의 말씀 이에 들려왔다 이 광모가 내가 큰 사랑과 연민으로 흥 흥미 흥미 착하게 어머니를 위하여 희화같은 그 안군을 세웠기에 턴 개가 갔 보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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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을 버리고 바라문으로 태어나서 백세의 수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보가 진한 뒤에는 북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나. 흡을 지내다가 불가를 희루고 널리 항아이 모래수와 같은 인가와 하늘을 지도하리라. 부처님께 어서 청자 제왕 보살에게 이러시되 그때 하나하니 무무로 강목을 지도하리라. 오험무진이 보살이여 광목의 허무니는 고 해탈 보살이며 광목은 고치장 보살이니라. 과거 구원급 중의 희가치장 민워 서스러니 항아이 모래와 같은 문을 바라보니.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란 미래의 세상 중에 만약 남자나 여인이서 선을 행하지 않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힘과를 믿지 않는 자. 사흠하고 망어를 하는 자. 향설과 악구를 하는 자. 태성을 해방하는 자. 이러한 모든 재업의 중생들은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만약 선지식을 만나서 그의 근요로 성과. 진학을 한번 튕길 통합만이라도 치장 보살에게 기회한다며. 이 모든 융생이 사막도의 지보에서 해탈함을 얻어리니 만장 흥미지극한 마음으로 기회하여. 공경하면 예배하고 찬탐한 묘향과 꽃과 의보가 가지가지 진보와 혹은 음식으로 받들어 홀리는 자는 미래. 백천만화급 중에 항상 모든 하늘에서 뛰어난 낙을 받을 것이며 만약 하늘에서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호예로 백천만급을 항상 제왕이 되어서는 이 숙명과 힘과 의전을 더해 기억하게 되리라. 정자제왕 보살이여 이와 같이 치장 보살에게는 불가사해한 위대실력이 선을 이 중생을 기록해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희경을 기록하여 선을 이 유포하도록 하여라. 성자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헌하옵건대 엄혀하지 맛이 없어서 우리들 천만억 보살 마사리 반드시 부처님의 신하여. 여산을 위해 경을 펴서 저 현보제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다진자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여 마치시고 합창공경하여 처다고 물러났느니라. 그때 사방의 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창공경하며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치장 보살이 저 구원급의 힘이 그루한 큰 원을 세워 끝나.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호회로 제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광대한 소원을 세워야 하나이까. 원하옵건대 세존께 오서나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러시되 착하고 착한지라 내가 이제 너의 덜과 현재 미래의 하늘과 인간 중생들에게 열기의 핵되게 하기 위하여 직장 보살이 저 사바세계연부제에서 생사의 길에서 자비로 힐채여 이제 많은 융생들을 구원하여 해탈케 하는 반편을 쓰라리라. 세존이시여 원컨대 줄거든 듣고자 한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러하시길 지장 보살이 호랭급으로 붙어오면서 지금까지 이러더러 아직도 원을 마치지 못하고 이 세계의 제 많은 중생을 자비로 이해하여 하며 미래의 한량없는 많은 급증의 후보이니 이어져서 끝이 제한음을 봄으로 또 그도원을 세우게 되느니라. 이화같이 보살은 사과세계연부제에서 백천만의 방편으로 제도하나. 사천왕이야 지장 보살이 만약 삼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그 암흑은 제한음으로 담명하게 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호덕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곤하고 고쳐받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신적간에 서로 희간질하며 다투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해방하는 자를 만나면 허가흡고히베 창이 생기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성내고 분해하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더럽고 추악하게 풍창 생기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손이 뜻대로 되지 않는 업보를 말해주고 단약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 생기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산양을 함부로 하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부모에게 태역하는 자를 만나면 현재 지변으로의 졸지에 죽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산의 수풀과 나무에 풀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전후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바꿔 태어나서는 매를 맞는 가품을 당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그 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권력간에 분산 이별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산보를 헐뜯고 피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멀고 벙을이 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법을 경시하고 교를 없인 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악도를 못 변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절미의 상주 대중의 물건을 파하거나 함불로 쓰는 자를 만나면 엇거벌 지옥에서 맴도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부백을 더럽히고 성녀를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축생을 모아 변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영원토록 축생을 모아 변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걸러물이나 타는 불토끼나 낙같은 흉기로 상해하는 자를 만나면 유대하면서 서로 감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기울을 파하거나 고지를 품하는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의 몸을 받아주리고 배고픈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재물을 얽지 않고 서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히고 끊어지게 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참 안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사천하고 민천한 종이 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한 입으로 두말하는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많거나 하는 업보를 말해줘 만약 소견이 삿된 자를 만나면 변두리에 태어날 업보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연부제의 중생이 뭔가에 관해서라 지난 낙섭의 결과로 받는 백층가지의 업보를 이제 태강 말하여 그니와 이러한 연부제의 중생들이 그 헛보로 느끼는 차별인지라 지장보살의 백전방편으로 교화하금만 이 모든 중생이 먼저 받는지라 헛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겁을 지내되 벗어날 기약이 없으므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여서 이 모든 중생들의 또 다른 중생들을 미혹하게 하니 없도록 하리라 사천왕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창하고 물러갔느니라 그때 보현보살마사리 지장보살에게 말하기를 열린자 시여의 양만태 천령할부와 미래 현재여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서 사바세계연부제 최고 중생이 엽보로 받는 지옥의 이름도 한 과보를 받느니 일떨을 말하여서 미래 새말 새 중생으로 하여금기에 과보를 할게 하소서 지장보살에게 대답하기를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미신과 대사 보현보살의 힘을 이어받아 지옥 명호와 제여 불어받는가 보라 흘략히 말하겠나이다 인자시여 염보체의 동방에 산이 있으니 희름은 철이라고 하는데 캄캄하고 깊어서 해와 달의 빛이 없으며 그 깊은 지옥이 있으니 희름이 그 악무관이며 또 지옥이 있어 희름이 대압이며 또 지옥이 있어 희름이 사각이며 또 지옥이 있어 희름이 비도이며 또 지옥이 있어 희름이 화전이며 또 지옥이 있어 희름이 화전이며 희름이 협산이며 또 지옥이 있어 희름이 통창이며 또 지옥이 있어 희름이 통창이며 성냥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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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또 여기 서히러미 포조이며, 또 여기 서히러미 유화이며, 또 여기 서히러미 경설이며, 또 여기 서히러미 자수이며, 또 여기 서히러미 소각이며 또 지옥에 서히러미의 타마님이며 또 지옥에 서히러미의 철환이며 또 지옥에 서히러미의 책노이며 또 지옥에 서히러미 철수의 묘도 지옥에 서히러미의 타마님이라 하나이다 흰자시여 철이 이산 내는 희와 같은 지옥에 수요가 한도급도 없나 아이다 이 밖에 또 지옥에 서히한 지옥 헐설 지옥 분여 지옥 동새 지옥 하산 지옥 하부 지옥 험하지요 하오지옥 하산지옥 하석지요 하산지요 하량지요 하흥지요 쿠하지요 발피지요 흠열지요 수수지요 소각지요 도자지요 하옥지요 초록지요 하량지요 등이 있나이다 이 지옥들 속에는 안각각도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는 둘레 그것도 있고 혹은 셋이나 넷인 것도 있으며 백이나 천인 것도 있으며 그것들의 희름도 각각 다른 아이에다 지장보사리도 보염보살에게 말하기를 인자시어인은 모두 담염부지에서 학을 행한 중생의 업을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버이 힘이란 매워커서 능히 수미산을 대적하고 그 안 바다보다 깊어서 능히 성도를 장애함으로 중생들을 설사 조금만한 학기라 하더라 제갑다 하여가 뼈에 하지 말아야 하오며 죽은 후에는 뒤끌만한 것이라도 가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같이 지극히 가깝다 하여도 그 길이 각각 달라 비록 서로 같이 만나더라도 대신 받은 수가 있어서 물어 내가 이제 부처님의 신력을 입어서 다음에 지옥에서 재고받는 이를 대략 말아 호린이 바라 근데 인자시어 잠깐이 말을 들어소서 구형보사리 말아기야 선은 비로에부터 사막도로의 재보를 알고 있지만 인자는 말씀하소서 구세말법 시대에 모든 제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인자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여하게 하고자 함이 나이다 시장보사리 말아기를 인자시어 이 지옥에서 재협으로의 판넌 과부는 이러하나이다 어떤 지옥은 지인의 혈을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의 지인 신장을 빼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의 지인은 몸을 끓는 가마불 속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지인에게 벌겋게 달군 그리새 기둥을 안개하며 어떤 지옥은 지인의 맹렬한 불모드개가 쫓아다니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물함 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는 동호주미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화살이 날으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일 지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솜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빼미가 머며 어떤 지옥은 무세계가 쫓으며 어떤 지옥은 무세나기에 끌리게 하나이다 흰자시여 이러한 뽀록마다 각각 그 천가지의 형벌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례여 새여 돌이여 불란임이 없으며 이내까지 훌거는 혈어가지 업행으로 느끼는 것이오 나만 약지요 이 고통받는 일을 자세히 말한다며 한시오와 가운데서도 다시 백천가지의 고초가 있으니 더구나 많은 노계야 말하여 부활하겠나에까지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역을 받들고 인자의 무러심에 받들어대랴 말씀드릴 것이라 이와카사오나 만약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별 다하도록 하여도 마치지 못하겠나이다 그때의 새정개여 쓰는 온몸으로 태광령을 놓아 사백천의 항아 모래와 같은 모든 불세계로 구로 비추시면서 큰 음성을 내쉬어 모든 불세계여 일체 모든 보살마하 삶의 철련 귀신과 사랑과 사람만인 우리들이기 늘리 이러시기를 들으라 내가 이제 시장보살마 사례 시방세계에서 가해 생각하고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의 이 신력을 놔두어 모든 지구 중생을 구호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찬탄함을 들으라 내가 멸도한 현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마 삶의 철련 귀신들도 널리 반편을 지어서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밀치고를 여의히게 하고 열받낙을 느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회종의 한보사리에서 이름이 복왕이라 공경이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이제 세종께 없어난 시장보살에게 불가사이 한 큰 위신여지 성을 찬탄하시오 세종께서는 미래세계의 말법시대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게 인강과 천상의 희익을 주는 힘가를 말씀하시어 모든 철련 발보와 미래의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을 말씀을 받들게 하옵소서 이때 세종께서 복왕 보살과 사부 대중들에게 이러시길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니가 마땅히 너의 들을 위하여 지장보살 인강과 천상의 복덕으로 서 희익되게 하는 일을 간다니 말하리라 복왕 보살이 사례여 말섬 하되 세종이시여 바라옵건대 즐거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복왕 보살에게 이러시길 미래의 세상에 만약 선 남자 선 여인이 서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름을 듣는 자와 혹은 합장하는 자 찬탄하는 자와 예배하는 자 생각하고 사모 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삼시급의 죄를 초월하리라 복왕 보살이 마냥 어떤 선 남자 선 여인이 혹은 지장 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혹은 돌 나교 칠 금 헌동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초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백번 저하 삼시 삼천에 나서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설령 천상에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 지란도 호의력 부강이 되어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만하 겉던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며 정성을 다하여 지장 보살의 형상이나 혹이나 다르기나 그리 이세 무쇠 등으로 만든 통상에 공양하되 날마다 열심히 하여 물론 함이 없이 항상 고 당 음식의 복 비단 당근 도원 보물 등으로 공양하면 이에 선여인 번 여자의 몸에 오다 다하구는 백천만 급에 다시 여인이 여인이 되는 세계엔 하지 않게 되니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느냐 다만 자비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받는 여자의 몸을 제외 제외 제외하고 는 이 지장 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 보살의 공득의 힘을 입은 연유로 이 사람은 백천만 급에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부강 보살이여 만낙었던 여인 이사 추하고 병이 많은 것을 싫어하며 지장 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기를 한 시켓만 이라도 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 급 중에 받은 몸의 모양새가 원만하며 온갖 질병이 없는 것이며 이 추한 여인이 환장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 급을 항상 황혀나 왕비가 되거나 재상 이나 병원 집안 근창자 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험한 하리라 이와 같이 지장 보살게 지극한 마음으로 후러러 예배 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으리라 보강 보살이여 마냥 어떤 순남자의 선녀 이 지장 보살의 형상 앞에서 모든 음악을 지으면 호래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또 이럴 남에게 권하면 이러하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나 미래의 세상에 있어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수호하여서 약한 일을 전혀 구이해도 들리지 않게 하나니 어찌 모든 행위에 직접 받을 일이 있겠느냐 또 구강 보살이여 이래 세상에 많냐 학인이나 학신 낫기 등에 서왔던 선남자 선녀 이니 시장 고살 형상에 귀에 하여 공경하며 공양하고 찬탄하며 후루루의 배함을 보고 홈망령 되게 껍질고 헐뜯거나 흥더 덕인 아이에게 없다고 피방하거나 혹은 이를 털어서 비웃거나 혹은 돌아서서 그러다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르다고 하거나 혹은 여러 사람들 하에서 그러다고 하거나 하나하는 듯 만약 한 생각만이라도 얽고 질고 해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사람은 형급의 천부리 멸도하신 뒤까지도 해방한 제보로 사원 나비지요. 1. 있으면서 매우 중한 제보를 받는 것이며 이 급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기보를 받아서 또 천급을 지나고 또 다시 축생보를 받아서 또 천급을 지나고서 비로소 2. 사람의 몸을 받게 되는데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희목구비 등 육근을 갖추지 못하고만은 나급이 그 몸에 맺혀서 3. 곧 또다시 압도에 떨어지게 되는 이라 그름으로 포강보살이여 4. 다른 사람이 홍향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흘뜻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건을 두구나 다른 나쁜 소견을 내여서 5. 불법을 직접 해방하고 파괴하미야 말해 무얼 하겠느냐 포강보살이여 5. 반향 미래의 세상에 어느 선 남자 선 여인이 오래 병상에 누워서 살려고 하여도 죽으려고 하여도 5. 모두 마음대로 한대고 혹 꿈에는 하기나 또는 집안신적과 흠악한 길을 헤매며 혹은 도깨비에 홀리고 6. 귀신과 함께 놀고 하여히와 같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6. 비가 깊어지며 점점 호미야에 여져 잠자다가도 괴로워 소리치며 처참하고 괴로워하는 자는 6. 이것은 모두 다 흡장으로 제업에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7. 혹은 숙명을 벌에게도 어렵고 혹은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되니 7. 이것은 속된 남녀의 눈으로는 희희를 알지 못하니라 8. 그러한데 마땅히 모든 불보살의 형상각에서 8. 이 경을 오픈 소리로 한 번 읽거나 혹은 그의 병자가 아끼는 것을 8. 혹은 그의 법의 장은 사태 기간 간핵을 놓고서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9. 희희들 한목의 등은 병자를 위하여 경정과 불상을 모신 앞에 9. 이 모든 물건들을 홀리며 혹은 경이나 애불상 앞에 공량하며 9. 혹은 불보살의 형상을 요성하며 혹은 탑이나 절을 만들며 10. 혹은 등을 밝히며 혹은 상주지 중에 보시하겠습니다 10. 이렇게 세 번을 병자가 하나 듣도록 하라 11. 만약 병자의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승기후니 11. 다 한자라면 11 내지 12일 3일 4일에서 7일에 11. 타만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경을 읽을 지니라 11. 이 사람의 목숨이 다 한 년 후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가 12. 목 안에 떨어질지라도 영원히 해탈함을 얻다사 12.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될 것이니 12. 어찌 하물며 스스로의 경을 서거나 혹은 사람으로 하여 12. 하여금 서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13. 그리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그렇게 하거나 한다면 그 공덕으로 13. 반드시 큰 이익을 얻지 않으려 14. 그러므로 포강고사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거나 14.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을 잔탄하고 이 경을 공경하는 자를 봉하라 15. 그때는 마땅히 백천방편으로 아이들에게 권하여서 15. 증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한다면 15. 능히 현재와 미래에 백천만억의 불가사이 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15. 그리고 또 포강고사리여 만약 미래에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15. 혹 꿈에 귀신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본데 15. 혹은 슬퍼하고 혹은 울며 혹은 조심하고 15. 혹은 단식하며 혹은 공포하는 것이 15. 나타나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과 그 새의 부모나 15. 형제 자매 남편이나 안해들 안건 속에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 15. 끝 뒤에 구원에 절복된 힘으로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음으로 15. 불가 불가 불숙세 골효객의 보호하여 15. 반편을 지어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 15. 고강고사리여 너는 그대의 신력으로 해 15. 그러한 사람들을 시켜서 모든 불보살상 앞에서 16. 지극한 마음으로 이겸을 읽게 하거나 16. 혹은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되 16. 세번이나 혹은 일곱 번을 읽으며 16. 그러한 악도의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고 16. 목매 중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리라 16. 또 보강보사리여의 만양미래여의 세상 가운데에 16. 여러 하천한 물에 들이소 혹은 종이 되며 16. 깨지는 모든 자유를 잃는 자들이 16. 이 숙세의 흡보라는 것을 깨달고 16.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16. 지장보살의 형상을 후러러 예배하면서 17. 칠일 동안 보살 명고를 염하여 17. 단번을 채울 것이니 17.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의 보가 다한 후에는 17. 천만생 동안 항상 종기한 몸으로 태어나며 17.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17. 고강보사리여의 미래세여의 염부제에서 17. 바람은 찰제리 창작 그사 그 밖의 모든 사람들과 17. 성을 달리하는 종족의 새로 태어나는 자가 17. 혼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17. 칠일 이내에 부사의 한 경견을 읽어주고 17. 다시 보살의 이름을 만 번 생각하여 17. 흐린 나이가 남자이거나 18. 여자이거나 18. 간에 비록 숙세에 허물이 있어 18. 제보가 있더라도 19. 운덕 해탈을 얻게 되어 19. 한락하게 잘 자랄 것이며 19. 수명이 중장되며 19.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19. 더욱 더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네라 19. 고강보사리여의 미래세여의 용생님의 딸 19.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 28일 29일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19. 그가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오니 19. 백계남부염죄의 중생으로서 19. 몸을 움직이고 19. 마음을 쓰는 것이 19. 아버님이 없고 제아님이 없는데 19. 어찌하물면 방자한 마음으로 19. 삶 목숨을 죽이거나 19. 해롭게 하며 19. 호덕질하고 사음을 하며 19. 망언을 하는 19. 백천가지의 세상이랴 19. 만장능이 십제일에 19. 불보살림과 모든 성년의 존상 앞에서 19. 희경을 한번 읽으면 19. 동서남부 백류순 내에서 19. 보던 재앙과 고난이 없어 19.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19. 흐린 나이가 19. 현재 또는 미래 백천세계에 19. 영원히 약도를 흥하게 될 것이며 19. 매달리 십제일에 19. 희경을 한편씩 읽으며 19. Famous 희경을 한편씩 읽으며 19. 현재 어이엘에 19. 집안의 모든 행략과 질병이 19. 엎고 의식이 풍족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 마땅히 알라 지장보살은 니와 같은 말할 수 없는 백첩만의 그한 미신력의 잇대 있는 일이 있음을 알며 현보제 중생과 오또가의 지장보살에게 큰 인년이 모든 중생들의 지장보살에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에 향상을 보거나 또는 니경의 석자나 다섯자 혹은 한계송 한글기라도 듣는 자는 현재의 특별히 안락함을 헌던 것이며 이래세 백천만세양동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정기한 감문에 태어나게 되니 이런 그때의 보강보살이 부처님께 지장보살를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보고 무릎을 굽고 합창하여 다시 부처님께서 되었다 세전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 한실력과 큰 소원 역을 아른지 호래이오나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알려서 이익을 주게 위하여 진짓 부처님께 여쭈은 나이다 세전이시여 이경의 이름을 무어라고 하오며 저희가 흩득해 피워야 하오리까 말씀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러시길 보강보사리여 이경의 이름은 대체로 세가지니 하나는 지장본은이오 하나는 지장본행이오 하나는 지장본서력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사리여 오랜컵으로 붙어내려오면서 크고 중한 흔을 세워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어왔으니 너희들은 이원에 의지하여 변하가도록 하여라 고강보사리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창공경에 대한 다음 물러갔다 그 때 지장보사리여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되 세전이시여 제가 이 엄보세의 중생을 보니 그들이 팔을 옮기고 생각하는 것이 제한 힘이 없나이다 혹 착하고 오른 이익댐을 만나도 흔히 처음에 낸 마음이 없어지며 오한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에 점점 더 나쁜 것을 더하게 되니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돌을 신고 진흙구덩이를 밟는 것과 같아서 자꾸 지치고 무거워져서 다리도 더욱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아침을 대신 들어서지거나 혹은 전부 다 되다주나니 이 선지식은 큰 힘이 없나 선고로 다시 서로 부처겨 도와주며 권하여 다리를 굳건하게 해주며 만약 형지에 타다를 쓰는 나쁜 일을 살펴서 두 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전이시여 중생은 하찮은 것으로 부터면 더할량 없는 곳까지 일어나니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습승이 섬으로 임종시에 다 따라 쓰는 남녀 권속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서 악기를 열어주며 혹은 개의 길을 달며 등을 켜며 혹은 경어를 고호해 불상 및 모든 성상에 공양하며 위지불보살과 벽지부를 흠하면서 그 명어를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서 힘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그 본식에 밝히도록 하며 이 모든 중생의 지연바 하급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 권속들이 그를 위하여 짓는 인력 공덕으로 그가 지은 가지 가지 제가 모두 소멸되할 것이 옵녀맞냐 그가 죽은디 다시 사십 구애란에는 이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주며 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수성하고 묘한 악을 받을 것이며 현재 권속도 이익이 할 양 없는 것이니 이런 거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철령탈부와 인간인간하니 우리 들을 피하여 서연부제 중생에게 권하되 힘종하는 날에 함과 산틴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힘현을 잊지 말며 귀신과 도끼비들에게 제사하여 구하지 말라고 하나이다 옵녀하오면니 살생하는 일과 내지 귀신에 제사하는 일이 뒤끌만큼 죽은 사람에게 희익댐이 없으며 제연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짓도록 하는 것이니 설산의 생이나 혹은 현재 생에 성년의 운명을 얻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더라도 임종할 때의 권속들의 약한 일을 행하며 이 죽은 사람에게 재앙과 화가 되어서 이명을 마친 사람이 여러 가지여 이래 군별을 짓느라고 이 좋은 곳에 태어나기가 늦어지건 늘 어찌하물면 임명하나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 조그마한 성건도 없다면 그 스스로 지어누게 어야여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이에 어찌 살았는지 군속들이 다시 유불두하게 하여여 마치 그것을 어떤 사람이 있어 먼 길을 오는데 먹을 것을 떨어진지 사흘째여 짊어진지만 백건이 넘건 넓은 더 기후 사람을 만나서 다시 더 작은 진보 다리를 덜 퍼받게 돼 항상으로 더더욱 곤란이 가중되는 것 과 같나 히다 세전 세전 이시여 제가 보니 엄보제 중생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내 착한 일을 한 들어간 물방울 암모레한 티끌 만큼 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모두 스스로 헛나 히다 히와 같은 말씀을 할 때 회중의 한 장자가 있으니 이름은 대변이라 이 장단 오랜 오래전부터 무생을 얻어서 시방세계의 중생을 교화 제도하면서 장자의 몸을 놔두어 합창 공경하며 지장 보살 에게 무란 말씀하시기를 지장 보살 이 남념 부재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대서 가요 군속이 망인을 위하여 공득을 닥대 죄를 베풀거나 하여 여러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니 목숨 마친 사람이 큰 이익을 얻고 해탈을 하게 되나 이까 지장 보살이 말씀하여 대답하시대 창자여 내가 지금 미래 현재 열체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역을 이어서 간단히 일을 써라 하느니 창자여 창자여 미래 현재 모든 중생들이 명을 마칠 데 다 따라서 한 부처님의 이름이 이거나 한 불 이거나 보살의 이름이 이거나 한 벽지 불의 이름을 깃가에 스치게 만들어라 죄가 있고 죄가 없어 멀물을 끝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되나 아니라 만약 어떤 선탐자 선여인이 살아있을 때에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많은 짓 많은 짓게 되며 명이 다한 후에 비록 대속은 속들이 이래 모든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칠분 가운데 일을 얻고 육분 공덕을 산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간다니 이런 연고로 현재 선 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며 그 공덕의 전부를 허들 수 있으리라 죽음의 귀신이 기약없이 다다르면 헛둠 속을 헤매는 신에 대여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사십 구일 동안 어리 석고 기먹어리 같아가 모든 사직에게 석 과 를 변론하여 심사 판정 이 선지에야 읍에어 하여 생을 받게 됐나 해야되지 못하나 사이의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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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나 이 1위에 지난 후에는 흙을 따라 불을 받게 되니 그가 만약에 많은 중생이라면 저한 백세가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혼무간제로 큰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금만 급토로와 영혼이의 고통이 끊일 생각은 나이다 또 장자여기와 같은 대협중이다 중생은 혹섬을 마친 뒤에 권력권 속에 그를 위하여 죄를 짓내어 그의 흙의 길을 도와주되 지식을 마치기 전에는 죄를 지내는 동안에 살뜻물 한 물 잎사귀 등을 환불로 당해버리지 말며 어떤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먼저 먹지 말지니 만약 이를 흙이여 먹거나 또는 깨끗하게 힘쓰지 않으면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힘을 얻지 못하리니 한일 깨끗하게 힘써서 청정함을 갖추어 부처님 스님들께 올리면 이의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공덕의 실분의 힘을 얻더리라 그러므로 장자여 전부제의 중생이는 이 그 부모나 권속을 위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죄를 베풀어 공량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껏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 걸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실때에 도리천공에 있던 천마였나요 타현부제의 귀신이 다 한량없는 포리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전은 환기심으로 가르침을 받들고 해배하고 물러갔나니라 이때에 철이 산 한내 한양없는 기왕과 현나천자가 함께 돌이천에 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모이니 해름바 악덕기왕 탁기왕 대쟁기왕 백호기왕 혀로이기왕 절로기왕 산란기왕 비신기왕 전광기왕 타마기왕 산란기왕 금수기왕 부석기왕 주모기왕 주화기왕 주복기왕 주식기왕 추재기왕 주축기왕 주금기왕 주수기왕 주매기왕 극산기왕 주산기왕 주제기왕 주한기왕 함목기왕 산목기왕 산목기왕 기왕목목목기왕 길리실왕 길리시엘 왕 길리차 왕대 길리차 왕 안한타 왕대 안한타 왕 등 이러한 대기 왕들이 각각 천이백의 흐르 종기왕과 더불어 모든 연부지에서 살고 있어서 그들은 각각 맡은 바가 있고 머물 곳이 없으니 모든 기황리의 연나천왕과 더불어의 부처님의 신념과 지장고살마살의 힘을 받들어다 함께 돌이천에 이르러 한쪽에 서있었다 그때의 연나천장과 꿇어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흑인 모임 모든 기왕들과 더불어 부처님의 신념과 지장고살마살의 힘을 받들고 이 돌이천의 근무임에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좋은 희익을 얻기 때문이었는데 제가 이제 석은 의심이 되는 일이 있어 감히 세종께 묻자오니 세종께서는 자비로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연나천자에게 이르시라 그때는 마음대로 무르라 너를 위하여 말하여 추리라 이때에 연나천자가 세존을 후르르 저러고 지장보사를 돌아보고는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사를 생각한 건데 육가 중에 계시오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재고 중생을 제도하심에 피곤함도 괴로움도 모르시오며 이 대보살께서는 이와 같은 불가사이 한신통한 힘이 쌓아온 모든 중생들은 제보에서 잠시 벗어났다가도 호래치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종이시여 이 지장보사를 힘이와 같은 불가사이 한신 심력을 지니고 계시곤 날 어찌하여 중생들은 초원대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못하나에 가입하라 군대 세종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쓰라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현나천자에게 이르시길 남념 부재 중생이 그 성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뜨리기 어렵고 걷기 어려운 것을 이 대보살이 백천급에 하나하나 구출하여서 그러한 중생들을 일제게 해탈하게 하였느니라 저 모든 죄인들이 큰 악도에 떨어진 자가지라도 부사리의 방편의 힘으로 그 근본 음련에서 구출하여 그들의 석세에 이를 깨달게 하검 길부재 중생이 학습을 맺음 하가 중하여서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곤 하여서 이 보살은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내면서 제도하여야 히탈하게 되는 이라 비유하건대요 어떤 사람이 그의 본집을 읽고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 도중에는 여러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릉이 독사 등이 많이 있어서 길 흐른 사람이 험한 길에 들어 섬의 장관 사이에 이 모든 독한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만은 술법을 안고 여러 가지 산하온 도항 및 야차 이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선지식인이 있어서 이 험노에서 자꾸만 이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이런 사람들을 만나 이 딱 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어떤 기비한 술법이라도 가지고 있어 모든 동물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한자의 길 흐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문턱 험노에 들어선 것을 비로소 알고 호흡 물러나서 희귀에서 벗어났는데 이 선지식이 그를 이끌어서 노속의 여러 약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여 편안케 한 년 후에 그에게 말하기를 닦은 사람아 이 다음부터는 저 길을 결코 가지 말라 그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또 목숨까지도 다치게 되느니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헤어짐에 다 따라 순지식을 또 그의 멀어 길을 마냥 보던 길 가는 사람을 보거든 친제나 또는 아니거나 같네 또 남자거나 여자 그나 같네 그 길에는 여러 가지 사나운 독한 것들이 많아서 목숨을 잃는다고 말하였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스스로 채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 것과 같느니라 이러한 까딱의 치창고 살안데 자비를 갖추고 최고 중생을 구출하여 천당이나 인간에 태어나게 하여서 훌륭한 낙을 받도록 대중여인 모든 죄고 중생들이 없도 괴로움을 하락도에서 벗어나 영원히 다시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느니 이것은 저 길을 잃은 사람이 흠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에 선지식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다시는 영원히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권한다면 자연히 이루어 했나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만약 다시 두 번 그 길을 발견하면 아직도 미흡한 가운데 있는 그 시이라 일찍이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깨달지 못하고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저의 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지장고사리 한편의 힘으로 구해내어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나의 저들은 다시 돌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느니 그와 같이 만약에 비중하면 길이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할 때가 없느니라 그때 악도 기왕이 합창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여러 기왕들은 그 허수요가 활량음나이다 연부지에 있으면서 혹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혹은 사람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 같이 가느니 이것은 저 애들이 엇보입니다 제가 근속들로 하여간 그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여 보니 악한 것이 많고 선한 것은 적습니다 사람들 가정이나 혹은 성업체락장은 방사를 지나다가 혹 어떤 남자나 여인이 터름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산보를 공량하는 일산 하나를 살든지 자그마한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불보살림을 존상 앞에 공량하거나 혹은 존중한 경전을 독송하거나 향을 사루어 부처님 법문을 한 기절이나 한 개송이라도 공량하면 저희들 기왕이 사람에게 경례하되 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같이 하며 각각은 힘이 있고 도지를 맡은 모든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다시 호의하게 하여서 사나운 행략 사나운 병 떡과 같이 하는 일들이 사람의 집 근처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서 더구나 그런 것이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 예가 부처님께서 기왕을 칭찬하시기를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 과염나 천자가 투부러 이와 같이 능히 선 남자 선 여인을 옹호하니 내 또한 풍망가 체석에게 일러서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에 말씀을 하실때 회종에 한 기왕이 있어서 이름이 주명인데 부처님께 말씀드리리라 세전이시여 저는 본래 험련이 염부제 사람들이 수명관장하고 이사온대 저희들의 날때와 죽을때를 태가 모두 맡아서 하오며 저 본래의 원에 있어서는 크게 중생을 이익 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한 아이다 왠야 하우면 이 염부제 사람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남자이 이거나 의자이 이거나 간에 나기 전에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의 아이에게 더하고 도지신도 한없이 기뻐 하면서 흑이와 어머니를 홍호하여 그 날락을 얻게 하고 근속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희미하이 이를 낳은 뒤에는 삶과 살생을 말아야 할 것이온 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가 삶 모이게 먹이며 토함 많은 군속들이 모여 술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 호래를 부르고 하고 풍악을 울리고 즐긴다면 보좌가 함께 편안하고 즐거움 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나이다 하다 지나며 왜냐하면 나이를 낳을 때 무소한 악한 귀신과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여 끝날 제가 미리 사택토지의 신들로 하여가 산모와 해기를 보호하여 편안케 해주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락함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서 여러 토지의 신들에게 보답하여야 하워 끝을 노려야 산목숨을 죽여서의 잔치를 베풀곤 하니 희는 스스로 지향을 불러서 받는 일이라 산모와 해기가 함께 손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보제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그와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은 모두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이다 그런데 더구나 스스로 성근을 닦는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떠하랴까 그러나 이 연보제에서 순을 행한 사람들도 인정할 때는 역시 백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모든 군 속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만기인을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긋날 어찌해 하물면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을 마리에 무얼 하와래까 세전이시여 희와 같은 연보제여 남자와 여자들을 임종할 때에는 신식이 혼민하여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며 눈 길어오는 나무와 같도 보거나 듣는 것이 없는데 만약 그 이 모든 군 속들이 마땅히 큰 공양을 베풀고 존중한 경을 읽으면 불보살의 명호를 용하며 이러한 좋은 인년이 능림한 인으로 하여간 모든 악도를 여에게 하고 모든 마군과 귀신들이 흩어져 사라지게 된 아이다 세전이시여 일체 중생이 인정할 때 안약한 부처님의 명호나 함포살림의 명호만 들어도 혹은 태성경전의 한 기절 한 개성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희르간 사람들을 살펴 혼북한 지역이 떨어질 살생의 죄만 하니라 소소한 낙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을 모두 다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면 기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뒤잡이로 능히 큰 문을 세우고 생사계정에서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이 나고 죽고 할 때 내가 결단코의 원력에서 물러서지 말고 모두 해탈게 하여서 한락함을 얻도록 하라 기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바라옵건대 세전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다 할 때까지 생각 생각에 연부제의 중생들을 홍보하여 선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한락함을 얻도록 한녀 타만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을 때에 저의 말로 믿고 받아들이며 모두 해탈하여서 그 헌리에 걸렀는 것이 원이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직장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수명은 핫한데 기왕은 이미 과거 백천생 동안을 지나오면서 대기왕이 되어서 나고 죽는 가운데 수중생을 홍보하고 있나니 이 대기왕의 자비원력엔 가닥에 현재 대기왕의 몸을 놔두었어도 실로는 귀신이 아니니라 옆으로 177급을 지나서 수명지에 대해 기왕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그때 운명혼은 무상여래이고 그의 이름은 날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나 그빛이 데리라 직장보살림이시여 이 대기왕의 희릉이와 같이 불가사의 하면서 그가 지도하는 천상사람과 세간사람도 또 그 수가 한량 없나니라 그때의 직장보살마 노하살께서 부처님께 사되여 여쭙 대세전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이를 말하여 생사 중에서 큰 이의 태도로 할까 하오니 원 큰 대세전 개선 허락하여 주여 서서 부처님께서 지장 보살 내게 이르시길 내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제고 흉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여 불가사이 희한 일을 말하려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 마땅히 속히 서라여라 나는 고아 열받 하리니 그대의 원은 일찍이 마치게 된다면 나도 또한 현재와 비태여 일체중생 에게 근심이 없으리라 시장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전이시여 과거 무량 아승 지급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시니 호눔 무변 신 진열의 신 이라 맞냐 그땐 남자나 여인 이 부처님 명어를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고아 사십급 동안에 생사 계여의 중재를 초월하건 널 어찌 하물면 부처님의 형상 초성 초성 하고 탱화도 무시여 공양하고 찬탄 한미야 그 사람이 얻는 혹은 무량 무변 하나이다 또 가그 항하사 그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혼 고성 고성 여래의 신 이라 맞냐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한번 손가락을 튕길 동안만이라도 발심하여 지이 하면 이 사람 우산 우산 도에서 길이 태전 제안이 하리라 또 저 과거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혼 파두 마성 여래 신 이라 마냥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되 길을 고치기만 하여도 이 사람이 마땅히 천분의 흉력을 하늘 중에 태어나 그늘 하물면 지극한 마음으로 현불을 모시미 오랫가에 또 저 과거 말로는 흐루다 할 수 없는 그 배 부처님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혼 삼자 후여래 예신 이라 마냥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해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남 화증 수기를 받나 있나 오 과거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신 이 명혼 은 구려운 소원 불이신 이라 맞냐 그땐 나 남녀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나음으로 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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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 하거나 또 찬탄 하거나 하면 이 사람은 저 형급 천벌 해종에서 대해 폭황이 되어서 높은 수기를 받나 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의 세상에 수변나 신이 명호는 피밭이 부리 신이 이라 맞냐 그땐 남녀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영혼이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나서 성묘한 낙을 받나이다 또 과거 무량 무소 항하 사급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니 호는 타부 혈의 이시니라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시면 불경의 악도에 떨어진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성묘한 닥을 받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보상 보상 여리 시다 은 약 어떤 남자나 여인 희근 하간에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정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되지 않아서 알아 한의 과보를 얻나이다 사도가 그 무량 하성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가사 당 열의 실험 이라말냐 그땐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천 급의 생사계의 죄를 초월한 나이 오 과거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대통상 왕열의 신 이라말냐 그땐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낭 하사 부처님의 설법안심을 만나서 반드시 포비를 이루어리라 또 허가 그의 청월 불 산랑 불 지성 불 명명 왕 불 지성 재불 무상 불 요성 불 마늘 불 홀명 불 등 이러한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이 현재나 미래에 일체중생이 하늘 사람 도는 사람이 그나 혹은 남자나 여인이 그나 가네 단 한 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할량 없겄나 3 한 하물면만 부처님의 명호를 흠하는 것이 어디 가위의 중생들을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희익을 얻어 마침네나 학도에 떨어지지 아니하옵니다만 약 목숨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의 집안의 근속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명을 마치는 사람은 넘어간의 대제를 제하고 나머지 헛보는 모두 다 소멸되어오며 홍보간의 대제가 비록 급증한 것이어서 급을 지나도록 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에 그를 위하여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른다면 이러한 용재가 점점 소멸되고 늘 흐지하물면 중생이 서스로 그러고 생각하미랴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량없는 포기은 나이다 그때의 지장보살마사리 부처님의 위신역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불고 합창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전이시여 제가 없더 중생을 보시 공덕을 해아려 보건되어 가벼운 자도 있으며 호화중한 자도 있어서 어떠니는 일생동안 폭을 누리는 히도 있고 십생동안 폭을 누리는 히도 있고 백천생의 큰 폭을 받는 히도 있으니 이 일은 어떠한 가닥이 옵니까 바라옵건대 세전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의 부처님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지금 네 도리에 천국의 일체 대중인 보인 이의 모임에서 연보제에서 부시한 공덕을 가볍고 중한 것을 헤아려서 말하노니 넌 안마땅히 자세히 들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리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네 일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기꺼이 듣고자 한나이다 한년부제하여라 구강이나 재상 또는 대신이나 큰 장자나 큰 찰첼리나 대파라문 등이 있어서 매우 빈군한 자를 만나거나 곱초 떠는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소경 등 이러한 가지 가지 불구 자를 만나시 대구강 등이 부시하고자 할 때만 양흥이 되자 시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니고 선순을 내부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 이히 구강 등이 얻는 복리는 배 항하사의 부처님께 보시한 공급과 같으니라 했냐 하면 위는 없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흰천한 무리 또는 흉한 불구자에게 큰 자비심을 바란 영구라 이들이 얻는 복리는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가 부족할 것인데 어찌 하물면 흔신 부족이 있겠느냐도 지장보사리의 만양미래세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절이나 혹은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벽지 불당하여 촌상을 보아서 서서로 공양과 보시를 하게 되면 이 구강등은 상급 동안 체석천왕의 몸이 떼어서 성묘한 낙을 받을 것이며 만양릉이 보시한 복리는 벗개에 해양하며 이에 대해 구강등이 시급 동안 시급 동안 항상 대범천왕의 대리라 또는 시장 보살이여 만양미래세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부처님의 탑묘 경전 이나 존상이 무너지고 파괴된 것을 만나 이를 보고 이 구강등이 활심하여 보수하되 호아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끝나면 백천인등에게 보신 연을 맺어주며 이에 구강등은 백천생 동안 항상 천년 성왕의 몸이 될 것이고 같이 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 의 왕이 되는 것이네 다시는 이 탑묘 앞에서 해양심을 내게 되면 이러한 구강이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불도를 이로운 이 과외보는 한량 없고 과연 나이다 어허 지장 보살 미래 새 모든 구강과 바라문 등이 모두 넓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안야간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갖추고 허약 감시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하여 주면 이러한 복리는 가장 커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느니라 1배급 등에 항상 진근 천조가 될 것이며 2배급 등 안에 항상 육력 천조가 될 것이며 등헌이 학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기로 괴로운 소리도 듣지 않을 것이며 필경에 부처를 이루어 레다 또 지장 보살이여 만장 이래세 어떤 구강과 바라문 등이 능니 이와 같은 보실을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능니 해양하면 많고 적고를 묻지 않니 하고 빌경 성불 알 그 신이 헛지 한몰면 제석이나 범천이나 이전 윤망은 화부를 받겠느냐 그럼으로 지장 보살이야 그때는 늘 내 중생들이 군하여 마땅히 이렇게 배우도록 하라 또 지장 보살이여 미래세에 만나 선 남자나 선 여인이 불꺼 가운데서 틀꺼 만한 먼지 만큼의 작은 성근을 심어라 하던 밥 혹 니는 가해 비효할 수 없는 이라 또 지장 보살이여 미래세에 맞냐 선 남자나 선 여인이 서 부처님의 존상이나 보살 벽지 볼 천윤성왕의 형상을 만나서 고시 공량하면 한량 한량 없는 복을 얻을 것이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묘한 낙을 받을 것이며 만냥 흥이 흥이 벗게 해양한다며 이 사람의 복리는 가해 비효할 수 없느니라 또 지장 보살이여 만냥 비래세에 선 남자 선 여인이 대성 경전을 만나서 호한 기성 이나 기절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서 찬탄 공경하고 포시 공량 한다면 이 사람은 한량 없고 끝이 없는 그 복을 얻을 것이며 안 향릉이 벗게 휘앙 하면 그 복은 비효할 수 없느니라 호치장 보살이여 만장 미래세에 선 남자 선 여인이 탑이나 사원이나 대성 경전을 만나서 세거 시며 보쉐하고 공량 하면 우르르 보고 예배하고 찬탄 공경 합장 알거시며 홀에 대여서 호에 헐고 무너진 것이라면 보수하고 관리하되 호에 홀로 마음을 내어서 하거나 호와 타인에게 건나요 모두 함께 마음을 내서 하거나 한다면 희와 같은 사람은 삼십세양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다른 은인 사람은 항상 전용 왕이 되어 선보 드릴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리라 동의 치장 부사리 염한 양 비례세 선 남자 선녀 불법 가운데 신 넘바 성근이 혹 고시 공양하고 혹은 탑이나 사원을 보수하고 혹은 경전을 장성갈래 하대한 틀끝한 문지 한모래 불방울만 한 글씨들 하라 이러한 착한 이를 능히 벗게에 해양하며 희공하여 동덕으로 백천생동안 상묘한 낙을 받게 되며 혹은 탑만 자기 집안 근속에게만 회양하거나 자신의 희에게만 회양한다면 희화같은 과부는 고 삼생동안만 닭을 누리게 됐나니 희는 난데사 하나만 을 얻는 것이 되리라 치장 보살의 보시의 희형 공덕은 그 이리 희화 같느니라 그때의 견내지시니 후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나 세전 이시야 제가 옛부터 한량없는 보살 마하 살을 우르르 배웠고 헤비하온바 모두 크게 불가사의 한신 통과 지혜로서 늘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이 지장 보살 마하 보살 마하 모든 보살 들 보다 도 서원 이 매우 깊이 나이다 세준 이시여 이 지장 보살 마하 지장 서원 지장 보살 마하 서원 지장 보살 마하 살은 육도 일체중생 을 교화하시니 서원을 세운 급수는 처베 그 항하물에 와간 나이다 세준 이시여 제가 생각하온 미래미 현재 이중생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정결한 땅에 흙돌 된 함으로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 보살 형상을 그리건 또는 금은 동 철등 으로 지장 보살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형을 사르고 공양하며 후러러 예배 하고 찬탄한다면 이에 사람은 사는 곳에서 곤열 까지 이 이걸 헛게 된 아니 어떠한 것이 그 열 까지인가 하오면 이런 토지가 풍년이 들 것이며 희능 같으기 길이 편안 하오며 삼번 조상들의 죽은 권속이 참상에 나며 살아있는 사람은 가족들의 수명이 늘며 호는 구하는 전파가 뜻대로 이루어지며 흉은 물 풀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질은 헛대에 소모하는 일이 없으며 파란 나쁜 꿈이 없어지며 구는 출의 발대 신장들에 보호하며 십은 송소로운 인년을 많이 만나게 대나이다 세전 이시여 미래 세나 형세의 중생이 반양능이 거주하는 적당한 장소 예수 이와 같은 공양을 올리며 오한 이와 같은 희익을 헛게 된 아니겠 내 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니 세전 이시여 미래 세중에 만냐 흩든 선 남자 선 여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 경장과 보살의 형상을 보고 이 사람이 다시 이 경을 독성하며 보살을 공양하면 제가 항상 밤낮으로 근본실력으로서 이 사람을 보호하여서 물부할 또는 도적이며 크고 작은 횡익이며 나쁜 일들을 모두 다 소멸 개하오리다 부처님께서 지신에게 이러하시길 견내요 너의 큰 실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노라 왜냐 하면 남년부제의 도지가 모두 그대의 지킴을 힘입고 있소서 초목이나 모래와 돌뼈와 살대와 갈대국식과 살등 고백까지 땅으로 해나여 있는 것이며 이 모두는 다 너의 힘을 잃기 때문이니라 군인이라 그리고 또 시장 보살의 희익에 대하여 그렇게 잔단하니 그대의 공덕과 신통은 저 보통의 지신들 보다 백천배나 대난이라 만장 만장 미대세 중의 선 남자 선 여인에 서서 보살에게 공양하고 희경을 독성하되 다만 지장 보살 본능 영예의 한면 단 한 가지 일만 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은 헛마땅히 근본실력으로서 그를 옹호하여서 홍하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귀에 들리지도 못하여 할 것이 여덟 어째 물며 그로 하여금 받게 함이 있겠는가 다만 너 혼자만이 이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제 속과 범천의 권속들이 다 이 사람을 옹호할 것이 할 어째 하여 그러한 성년들을 홍호를 받는 것인가 이는다 지장 보살의 형상에 해경하고 이 지장 보살 본 은경을 톡송하기 때문이다 자연이 끝에 있는 모든 고행을 벗어나 열받낙을 얻기 되므로 그 한 농호를 받는 그 시니라 그때의 세종 깨여서 정수리 위로 부터 백천만억의 사설 내 나 위로 년의 생각 백색 백색 지장 Heart ո 깍 백색 볕덕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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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륜호강이며 대천년호강이며 보륜호강이며 대포륜호강이며 일륜호강이며 대일륜호강이며 월륜호강이며 대홀륜호강이며 공전호강이며 대궁전호강이며 해온호강이며 대해온호강이니 세종께서는 이러한 호상광을 넣으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의 천령팔부인비인 등에게 이뤄시대여래가 오늘 둘이 전공에서 십장보살이 저 인강과의 천상을 희택해 하는 일과 부사이한 일과 성스러운 인연의 길을 초월한 일과 짓지를 하던 일이며 끝내는 한쪽다락삼약삼돌이에서 물러서지 않는 일을 높이 높이 찬탄함이니라 이 말씀은 아실 때 회중의 한 보살마삼에 계시니 명호강이 관세연보살림이시니라 차례에서 일어나서 꿇어 앉아 합창하고 부처님께 사례연 말씀하시대 세존이시여의 지장보살마살리 대자피를 갖추시고 최고 중생을 불상해 계셔서 천만억 세계에 천만억의 몸을 나타내시고 있는 바에 그 공덕미 불가사의 한 위실력을 전원님이 들은 나의 해당 세존께서는 시방의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희부어 동성으로 지장보사를 찬탄하시며 이러시길 바루과 그와 현재와 이래야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호희려 다 못한다 하시였고 또한 지난번에도 세존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사리가 충봉덕 등에 대하여의 높이 높이 찬탄을 아끼지 않으심을 보이셨나이다 세존이시여의 바라오군대 현재와 미래의 일체중생을 휘하시여 지장보사로의 부사의 안일을 말씀하셔서 천령팔부들로 하여금 후르르 예배하고 복을 얻도록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의 관세여 안보살에게 이러시길 그때는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서 호흡하늘이나 호흡용이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신이거나 이리어나 내 지옥도 최고중생같이 지도한 너의 이름을 듣거나 너의 상상을 보거나 너를 생각하고 따르는 자나 또한 너를 찬탄하는 이러한 여러 중생들은 모두 위없이 높은 도에서 반드시 물러서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묘락을 갖추어 누리며 인가가 양차 성숙함을 기다려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고 있는 바 그때가 이제 대차비로의 중생들과 천령팔부들을 가엾이 여기고 내게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 한미계에 대한말을 듣고자 하니 그대는 마땅히 잘 들으라 내가 잊지 말하리라 관세여 안보살의 말씀들의 길을 그로하옵니다 세전이시여 듣고자 하옵나이다 부처님 계성의 관세여 안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래와 현재의 모든 세계에 가운데 천상인간이 천상복에다 하여 다섯가지 태세하는 모양을 나타내거나 혹은 낙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와 희와 같은 천인의 남녀가 그러한 형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거든 오악 지장보살의 형상을 폐옵거나 호아 지장보살의 영호를 듣고 한번 후르르 보고 한번 절하면 또한 이에 여러 천상인간은 천상복이 더하여 큰 쾌락을 받게 되어 길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이라 그러하거든 어찌 하물면 지장보살 형상을 폐옵거나 그 명호를 듣고 여러가지 향이나 꽃이나 의복이나 음식이나 법이나 영락을 가져 호시하고 공량함이랴 이 사람이 얻는 바의 공덕과 폭리는 한량 없고 까이 없느니라 큰 쾌엄 보살이여 만약 현재 미래의 그의 모든 세계 중에 욕도 중생이 명을 마침에 이르렀을 때야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서 한 소리라도 귓가에 지나가게 하여도 이 모든 동생이 길이 사막도에 고초를 쳤지 않으리니 어찌 하물면 목숨을 마칠 때에 품목은 속들이 희한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집과 재물과 복되어 의복 등을 가져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거나 호화 병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직 숨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지장보살의 형상은 지장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여 도를 나는 권속들이 집과 복의 등을 가져서 그 자신을 위하여 지장보살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를 그리게 하여 이 사람에게 일을 날래여서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며 그 사람이 읍보로 충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여도 이 공격을 받아서 형이나 수명이 더 길어진 나니의 사람이 만약에 엽보로 명이 다하여 그동안의 모든 지엽장으로 성료한 낙을 받으리라 간세엄보살이여 만장미래 새해 어느 남자나 여인이 호화 정복을 대나 호화 세 살 다섯 살 때와 열 살 이하에 부모를 잃거나 또는 형제 자매와 이별하고 이에 사람이 힘이 장성하여서 그 부모와의 권속을 생각하되 어떤 낙도에 떨어졌을까 또는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또는 하늘에 태어났는가 몰라 만약에 사람인 흥이치장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내 지명호를 듣고 한 번 보고 한 번 절하거나 하루에서 칠일이 됐도록 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불러가지 않고 명호를 부르고 형상을 보고 후르르 예배하며 공량한다면 이 사람군 속들은 그들이 지은 읍으로 악도에 떨어져서 마땅히 여러 겁을 지낸다 할지라도 이 잔여나 형제 자매가 치장 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엉덕으로 해탈을 얻어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묘한 낙을 흐들 그시니라 그리고 만약 힘이 복된 힘이 있어서 인간이 나 하늘에 태어나서 성묘한 낙을 우리 우리는 자라면 이 공덕으로 더욱더 성스러운 인연이 더하고 활량없는 낙을 받는 것이니라 다시느니 이십일 일 동안 일심으로 치장 보살의 형상에 후루루 질 하면서 그 명올을 염하여서 만분을 채우면 보살개성 후변신을 나타내어 이 사람에게 그 허근 속에 태어난 구슬 날리고 혹은 꿈의 보살의 대신 통역을 나타내어 서치니 이 사람을 그느리고 모든 세계에서 여러 근속들을 보여 줄 것이니라 그리고 또 매일 보살의 명올을 천번씩 염하고 천일에 이륙이 되면 이 사람은 마땅히 정신 토로의 보살이 그가 있는 곳을 토지 신을 시켜 호의하며 현세의 의식이 풍족하고 넘어 지 어메 러 병이나 고통을 없이 하며 또한 행략되는 일이 그 문안에 더러워지 못하건 늘 어찌 한 사물며 그 사람의 몸에 미치겠느냐 이 사람은 끝내는 보살의 마정수기를 흘러뜨리라 한세염 부사리염 환장미래세 예선 남자 선여인의 예선을 꼭 하나 큰 자비심을 내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위없이 더 높은 부디를 낳고자 하는 사람이나 삼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여른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해하되 혹은 향고 아들복 포배나 음식 등으로의 공량하고 후르르 예배한다면 이 선 남자나 선여인을 원하는 바가 속 기승시되어 영원히 장애가 없으리라 한세염 부사리염 환장미래세 예선 남자 예선 여인이 현재와 미래세에서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소원과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소원과 백천만억의 여러가지 일들을 이 화같은 소원이나 구하는 바가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며 지장보살이 대자비심으로 길이 너를 옹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의 품속에서 지장보살의 마중수기를 고아받을 것이니라 진세염 부사리염 환장미래세 예선 남자 예선 여인이 대승경전에 깊고 귀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부사히한 마음을 내어서 읽고 외우고자 하여 슬사 밝은 서슴을 만나서의 가르침을 일숙하게 받아도 금방 긁은 것을 금방 잊어서 해와 달이 흘러도 능히 독송할 수 없는 것을 이 선 남자 선여인들이 숙세의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아니한 연고로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성품이 없는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으며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정스럽게 그 사실을 살리며 다시 향꽃의 복음식 그 바퀴에 흐르가지와 구등으로 보살개에 콩양 홀리고 또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지장보살 형상 앞에 하루나 다루 밤을 지내고 뒤에 합창하고 마실 것을 청하고 나슴 허리이를 돌려서 남쪽으로 향하고 입을 댈 때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셔야 하느니라 마시고 나서는 호신체와 술과 삶과 망어와 모든 살생을 칠일 혹은 삼칠일을 상가하면 이 선남자 선여인이 꿈 가운데 지장보살이 가위없는 몸을 나타내시어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희망에 물을 부어주니 이 꿈을 깨면 곧 총명을 얻어서 경전을 일고 한번 귓가에 지나가기만 하여도 기억하며 한 글귀 한계 속만이라 길이 잊어버리지 않는 이라 관세엄보사리의 만양미래세에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부족하여서의 홀의식을 구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혹은 질병이 많거나 혹은 흉하고 의세암이 많아서 집안이 불안하며 그 안 속에 흩어지며 호황 모든 행사가 만나서 몸을 괴롭게 하고 잠자는 꿈 사이에 많은 놀람이 있거든 희와 같은 사람은 지장고살의 이름을 듣고 지장고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여서 흠하게 일을 한 번을 채우게 되면 네 모든 여의에 취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서의 의식도 풍족해지고 따라서 잠자리는 꿈 속에서 안락함을 얻는 이라 관세엄보사리의 만양미래세에 남선녀가 있어서 혹은 생계로 인하거나 혹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호황나고 죽음으로 인하거나 혹은 생계로 인하거나 혹은 공적으로나 혹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여의 같은 큰 불을 건너며 험한 길을 지날 때 이해 사람이 먼저 마땅히 지장고살의 명호를 만 번 현나면 그가 지나는 곳의 토지 귀신이에 위호하여 큰 함은 문하에 앉거나 누울 때에 영원히 안락하게 되고 또한 호랑이 늑대사자와 그 밖의 모든 독해를 만나더라도 그가 능히 해를 입지 않느니라 관세엄보사리 이해 치장보살은 현부제에 큰 인연이 이 서만양 모든 중생에게 이해 보살의 대한보가 들었니 그는 이를 말하자면 백천급동안을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관세엄보사리여 그대는 실력으로서 이 경을 유포하여서 사바세계여 이 중생으로 하여간 백천급도로 길이 안락을 받도록 하라 이때에 세종계서 개성으로 이스라엄 말씀하시되 내가 이제 지장보살 위신역을 보니 항아사 그스라엄도 다 말할 수 없느 보고 듣고 후르르 헤베하기 일념중의 인간천상에서 그하이 한량 없어라 남자 그나 여자 그나 용신이 그나 포기 다해악도에 떨어질지라도 진심으로 지장보살게 기회하면 수명 늘고 모든 재상 소멸되리라 어떤 사람 흐려서 부모일 거나 형제 자매 여러 군속 흩어져도 자란 뒤에 그네들 혼신이 어디서 헤매는지 몰라도 사도에 지장보살 형상을 조선하고 그녀서 한시도 쉬지않고 우르르 절하면서 이십일일 동안 그 명호를 염하면 지장보살 끝없는 그 몸 나타내시네 그 이 군속 있는 곳을 낱낱이에 보이시며 악도 압도 중에 있더라도 모두 다 구애내네 만양능이 천막은 물러서서 안으면 마땅히 마정수계를 받게 되리라 위험 는 부디를 닦으려 하고 3개 3개의 모든 괴로움들 지려 하염 마땅히 대비심 을 내어서 지장보살 그룹한 형상에 예배한다면 모든 소원 석기 성취되고 가로 막는 모든 읍장 사라지 이래라 모든 중생 피안으로 인도 하려는 부사의 안 그룹한 원 세워끝만 읽고 읽고 지난동안 지은 읍장 방에 되어 읽어둔 기억하니 어려워라 높고 높은 대성경전 기억할 수 없어도 한 과 독감 음식 모든 창구를 보살게 공량하며 깨끗함 물 한 그릇 보살님께 하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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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지난 뒤에 마실 때 오신채와 술과 고기 먹지 않고 사음과 망어와 살생을 하지 말며 21일간 보살 명호 지성으로 흠하면 꿈속에 만나보고 깨어섣는 종명어들이 이 경전 일론 소리 귓가에만 지나가도 천만생을 두고 두고 흐름이 없으니 이 모든 것 지장 보살 무사이 안힘 지혜 왕의 총명을 내려줍니라 가난하고 병많은 융생 지반이 몰락하고 모든 건소 터져서 잠을 자면 꿈잘이 불안하고 구하는 것 같게 안되어도 지심으로 지장 보살 우러러 절하며 모든 나쁜 일 다 없어지고 꿈속에서도 모든 안락을 얻게 되며 신식 풍조롭고 착한 신들 옹호하네 어쩌다가 험한 산과 바다 지날 때에 악독한 금수 도와 나쁜 사람들 악신들과 학기들과 그 밖의 사나움 바람문 가 고통 고난이 있다 해도 그룹한 지장 보살 형상 앞에 일심으로 예배하고 지승으로 공양하면 어떤 산이나 바다에도 모든 진한 영원히 사라 지내라 중세 염 보살 여 지심으로 들으라 지장 보살 의 신녀 끝이 없는 불가사의 백천만급 해도 다 말할 수 없나니 그대는 지장 보살 니가 가 트 은 공덕 늘리 흘리 여라 누구든지 지장 보살의 명모 호액 뜯거나의 그룹한 형상을 우르르 절하면 장과 고아 독감 음식 공양 홀리면 백천생의 성요한 봉당 누리리라 이 공덕을 벗개에 회양 한명 건네는 부처 이로 생사를 건너 가리 관세여 안보사리아 이럴 마땅히 알라 항하사의 모든 국토에 늘리 알려질지 다 그대의 세종계에서 금빛팔을 드시어이 지장 보살 마 살의 말을 허루만 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지장 보살이 그대의 실력이 불가사이 하도다 그대의 자비가 불가사이 하도다 그대의 지혜가 불가사이 하도다 그대의 변재가 불가사이 하도다 바로 시방 무덤 부처가 그대의 불가사이 한 공덕을 찬탄하기를 천만 급동안 하여다 다 말할 수 없으리라 지장 보살 여 내가 오늘 니에 도리 천공 가운데 백천만 억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불보살미 천룡팔부 금 보인 가운데서 다시 부처 가느니 그대는 모든 중생들의 삼계를 하오지 못하고 불타는 제 가운데 서 있는 자를 하루나 다루 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할지니 안 물면 다시 온무가 니나 압이 지옥에 떨어져 문턱천만 억급을 지나도 너 훌기하게 없게 할까 보냐 지장 보살 여 남념 부지 중생들은 뜻과 성품이 정한 바가 없어서 악한 짓을 익히는 차가 많아서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도 곧 사라지면 만약 악한 인년을 만나면 생각 생각 하기도 흐러나니 이런 까닭에 내가 이 몸으로 백천억 을 나누어서 교화하고 체도 하되 그들의 경계와 성품에 따라서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시장 보살이여 내가 히지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에게 촉하느니 만장 이래 새해 하늘과 인간의 선남자나 선녀인이 있어서 불러 가운데에 자그마한 성근이라도 심게 그것이 한 티끌티끌 함 호래할 함 물방울 나 하더라도 너는 마땅히 도력으로 서이 사람을 농호하여서 점점 더 높이 위험 넌 돌을 닦도록 하여 물러섬이 없도록 가라 지장 지장 고사리여 만장 미래 새해 하늘이나 인간의 흙을 따라 볼을 바다 학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너는 그가 떨어진 곳에 나 하 가고 혹은 지옥문에 이르러서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한 부처님 함 보살의 명호나 개성경전의 한 기절 한 개성만이라도 회운다면 너는 니의 모든 중생들은 실력과 이방편 들어서 붙여라 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무변신을 나타내어서 지옥을 부수고 한 흘에 태어나도록 하여 성묘한 낙을 받도록 하라 세종께서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시길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네 이제 그대에게 부처가느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하여 억도에 뜰지 않도록 하라 이때 지장부 삶아 살이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말씀들의 길을 세종이시여 원 건대의 세종개선 염려 염려 마시옵소서 만장 미래 세에 선 남자와 선 여인이 불법 중에서 한 생각 공격 신만 내어둘 제가 이제 백천방편으로 이 사람을 지도하여 성사 중에서 속히 해탈을 얻게 하오리니 함물면 어찌 호러가지 착한 일을 듣고 생각 생각에 수행하며 올릴까 예 사람은 자연이 위험 건도에서 길이 퇴전하지 않을 것이 옵니다 예 말씀을 하실 내 모임에 참석하였던 허공장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예 토리천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위신에게 불가사의 함을 찬탄하심을 잘 들은 나에다 안양미래 새에 선 남자나 선 여인 정관에 지는 모든 하늘과 용들에 서이 경정과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혹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후러러 예배한다면 지장보살 몇 가지의 풍미를 얻게 되나 이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일체중생들을 위하여 갈략기의 희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 부처님 께서 허공장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풍결하여 말하리라 만양 이래 세에 어느 선남자 선녀인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희의 경을 듣거나 내지 독송하면 야한 꽃음식의 복 고배 등으로 보시 공냥 하고 찬단하여 후러러 예배하면 마땅히 스물여덟 가지 공득을 얻으리라 천상과 용이 항상 지켜주며 선안과 간 달로 더하며 성인이 높은 인을 더하며 우리 도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의식이 풍족하며 질병이 이르지 못함이며 물풀의 재앙을 여읽으시며 도적의 행란이 없음이며 남들이 보고 존경하미며 신과 귀가 도와줌이며 여자는 남자 부모로 바뀜이며 여자라면 임금이나 대신의 달이 되미며 상호가 아름다움이며 천상에 많이 태어남이며 혹 제왕으로 태어남이며 수명의 지혜를 흐듭이며 구하는 바가 뜻대로 희루어 짐이며 건속이 기뻐하고 즐거워 함이며 모든 행략이 소멸 함이며 업도가 영원히 소멸 함이며 가는 곳마다 통달 함이며 밤에는 꿈이 편안함이며 먼저 돌아가신 부모 근속 등이 고를 여임이며 숙세의 복을 받아 태어남이며 모든 성년을 찬탄 함이며 총명하여 금기간 수승 함이며 자비심이 넉넉 함이며 끝내는 부처를 이루 흑 흑 공장 보살이 만약 현재와 미래에 하늘요원 귀신다 치장 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치장 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거나 혹은 치장 보살의 본은에 대한 일을 듣고 수행하고 찬탄 하며 부라라 예배하며 일곱가지 희익을 허뜨리라 이런 빨리 성현을 지혜에 호름이여 희는 하급이 소멸되며 사멘 사멘 호돔 부처님이 지켜줌이요 산은 보리도에서 물러서지 않음이요 혼은 보는 역이 더욱 중장 대미 육은 숙명을 통함이요 지름껏 내는 부처를 이루 미리라 그때의 시방 여러 곳에서 오신 말로는 희루 말할 수 없는 보듬 부처님과 대부살과 천룡팔부들이 서가문이 부처님께서의 지장보사를 불가사의 한 그은 미신력 높이 높이 찬탄 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이 없었던 일임을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 천에 한량없는 향과 꽃 하늘꽃과 봄이 구설비를 내리시어 서가문이 부처님과 지장보살게 공양하기를 마치고 나서이 모임의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다시 우러러 예경하고 한 소모님을 위하여 하여 슬퍼 하셨다 그때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서 말로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 모든 부처님과 건보살마 건보살마 사리 모두다 법회에 모여오셔서 찬탄하셨다 석가문이 부처님은 능히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 불가사의 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다투사 억세고 거칠은 중생을 초복하여 호락의 법을 알기 하신다 하고 각기 시절을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난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이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니 이른바 대움만 광명운 대 자비 광명운 대 지혜 광명운 대 반야 광명운 대 산매 광명운 대길 상 광명운 대북 덕 광명운 대공덕 광명운 대기어의 광명운 대참탄 광명운 내었다 이러한 말할 수도 없는 광명운 구름을 넣으시고 는 더 여러가지 미묘한 음성을 해리시니 이럼 바보시 바라밀음 지혜 바라밀음 인혁 바라밀음 정김바라밀음 선정 바라밀음 지혜 바라밀음 자비 바라밀음 해탈 물음 지혜 염 대 지혜 사자 후엄 대 사자 후엄 무레엄 대우레 험 미었다 이러한 말할 수도 없는 음성을 내시니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무량 억수의 철령 귀신들도 도리천 궁으로 모여 들었다 이를 대면 사천 왕천 도리천 수엄마 천도 솔다 천 하랑천 타와자 첸붐중 천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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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회신강신하신수신산신지신재체신인묘가신주신야신공신천신 음식신촌목신다위의 신들도 모두 후폐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건 기왕들의 희름방몽 기왕탄멸 기왕름중 기왕태란 기왕행변 기왕섬동기왕사심기왕 독립의 왕대 경기왕같은 희른 기왕들도 모두 다 후폐에 모여들었다 그 때에 서가문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이부방자보살마사리게 말씀하시기라 제가 여기에 모임 어떤 부처님과 보살들과 하늘용 귀신들을 보느냐 지금이 세계와 타방세계미디아 국토와 타방국토에서 지금 돌이천에 모여들어 이 부패에 잠석한 자의 소열을 헷갈겠느냐 문수사리보살리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제 실력으로는 설사천급동안을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 그 수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불안으로 올지란도 오히려 그 수요를 알지 못하겠나 네 희들어 모두 다 직장보사리 호랭급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하거나 미래에 제도할 것이며 이미 성취하였거나 지금도 성취시키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것이니라 문수사리보살리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서 무해지를 헛드사오미 저는 부처님을 말소음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진 일소의 사온이 소가인 성문이나 하늘용던 부팔부신종과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의 성실한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혹을 품을 것이옵니다 설사받아 드렸다가도 다시 비방하는 일을 묘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의 말씀을 줍니다 자세히 하여 주옵소서 지장보살은 과거에 어떠한 행을 행하였고 어떠한 원을 세웠기에 능히 희처럼 부사의 한생을 성취하여 사온다 멀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러시길 비효하건대 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촌목 총림과 벼삼갈대와 산성미진의 그 각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 수만큼의 항하사가 있다고 하고 그 많은 항하의 모든 물이 수만큼 세 개가 있으며 그 수 한 세 개 안의 한 먼지를 한 급으로 아치고 그 모든 급동안에 사인 먼지수를 다시 급으로 치더라도 지장보살이 신재하의 과일을 충득한 이대의 통안을 위해 했던 비오보다도 천배나 많으니라 그러니 허물면서 문이나 벽지부리 지휘에 있엔들 통안이랴 문수사리야 이 보살의 신념과 서헌은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는 히라만냥 길에 세 개의 선남자 선녀인이 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혹은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흘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든거나 형상에 치를 올리거나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백분을 삼십삼천에 태어나 영영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사리야 이 지장보살 마살은 처음은 암은 과거의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그 앞전의 큰 장자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사자 분시엔 구정만행 유래라 하셨으니 그때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창음하심을 보고 부처님께 아래 길을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행운을 지어서 없기에 이러한 상호를 얻으셨나이까 이에 사자 분신 구정만행 여래께서 창자의 아들에게 이러한 시대의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지도해서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구하셨느니라 문소사리야 그때의 창자의 아들이 큰 서원을 하기를 제가 미래에 세간 다 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그 동안 이의 최고를 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늘리 반편을 베풀어서 모두 해탈시킨 년 후에야 제 자신이 비로소 풀도를 이루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나요 다의 희로 말할 수 없는 그 동안을 아직도 보살로 잊느니라 또 과거 불가사 이하성비가 그네 그때 세상에 부처님에게 시여 호롤 각하 정자 최왕여래라 하셨으니가 부처님의 수명은 사백천만억 아성비가 비셨느니라 그 부처님의 상법동안의 한바람은 다리에 사서니 그는 숙세에서 깊고도 두터운 복을 심어여라 사람들로부터 헌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가거나 있거나 안거나 눕거나 간이 모든 하늘이 그를 홍호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사킬 것을 믿고 항상 산부를 음숙히 여겨 선부로 그 딸은 여러 가지 왕편을 베풀어서 그의 어머니에게 권유하여 다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이에 목숨을 마치고 그의 헌신은 북한 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람 문어에 다른 그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대 인과를 믿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흡을 따라서 반드시 악도에 떨어졌을 그 서로 알고 집을 팔아서 흐느리 좋은 향과 고통 그 밖의 모든 공향을 홀린 물건을 구하여 가지고 그 전 부처님의 닭과 절에 크게 공향을 홀렸느니라 그때 바람 문어에 다른 과강경자 지왕 유대의 형상을 한절하네 모셔성 그 그림의 위영이 장음하고 두루완만 부족함을 보고 그때 바람 문어에 다른 더욱 후루루의 배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혼자 생각하기로 부처님의 명언은 대각이시라 온갖 지혜를 갖추셨사니 만약에 세상에 계실대라면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께 와서 물으면 반드시 나의 어머니가 신 곳을 알려주실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울면서 오래 돌아와 부처님을 후루루 보고 기도하였더니 그때에 온현이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려 호대 우는 자야 성녀야 는 못 슬퍼 하지 말라네 이제 내 어머니가 간 곳을 알려주리라 이에 바람 문어에 합창하고 공중을 향하여 하래였다 이었다 안심 그루신 덕이 없기에 저의 근심을 그러이 풀어 주시옵니까 제가 어머니를 읽은 이대로 밤낮으로 생각하고 생각하여 사오나 저의 어머니가 가신 곳을 물을 곳이 없었나 이다 그때의 공중에서 다시 소리가 나서 바람 문의 딸에게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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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성을 다하여 우러라 저를 하는 과거의 각 강정자 제왕 여래이다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의 중생들 보다 배나 드하기 때문에 와서 흘러 주노라 이 소지를 듣고 바람 문의 달은 간격하여 몸부림쳐서 팔 다리가 성 동안대 없이 다쳐 쓰러지자 좌우에서 부축하여 돌보아 한참 뒤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공중을 향하여 여쭈어 말하되 부처님이시여 팔아옵건대 흰자하신 마음으로 불상의 여기시여 저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곧 죽을 것만 갔나이다 그때 각 광경자 제왕여래 께서 성교의 길이 이루시게 내가 공양올리기를 마치 그던 곳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한절로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에 한명곤 내 어머니의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에 바람 은 다른 곳 부처님께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대한 생각으로 단정히 앉아서 각 광경자 제왕여래를 생각하였다 그대로 하룻날과 하룻밤이 지나자 혼연이 자기 자신이 한 바닷가에서 화이쓸을 알았는데 그 물음 펄펄 끌고 호르며 혀어 사나운 임성들이 많고 모두가 무미새로 태어서며 바다 위를 동서로 날아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이여서며 그 속에 남자 혀자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속에 빠졌다 솟아 났다 하는 것을 사나운 짐승들이 다투어 잡아서 뜯어먹는 것이었다 또 보니 아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은 그 형상은 가지가지였어 혹은 손이 여럿이고 눈이 여럿이고 다리도 허리도 여럿이며 흑음 니가 입 밖으로 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구리 같은 것들이 모든 지인들을 몰아 다가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 죽네 오 스스로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대로 서로 흘어 묶어 흘어 묶어놓는 형상이 천만 가지인 이라 차마 오랫동안 볼 수가 없었다 그때의 바람 은하에 따른 염불하는 힘어라 자연히 두려움이 없었느니라 그 기하에 한 기왕이 있었는데 흰은 무덕이라 머리를 조아리고 성녀를 경건히 맞이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보살은 어떠한 닌연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람은 내 다리 기왕에게 묶기를 이곳은 어떤 것입니까 무덕이 대답하되 여기 이런데 철리 산 서쪽에 있는 첫째 그벌 바다 입니다 내가 들으니 철이 이 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 없니까 무덕이 대답하되 참으로 지옥이 나 나 나 성녀가 묻되 나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무덕이 대답하되 그것은 부처님의 휴신력이 아니면 헌력이 아니면 도저히 이럴 이럴 지 못합니다 성녀가 도무때 이 물은 어떤 년요로 저렇게 걸고 호르며 저 많고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죄인이냐 저 많은 사나운 짐성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덕에 대답하되 이곳은 연보재에서 악한 짓을 한 중생의 사십 구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하여 공덕을 지어 호나 안에서 건져 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 있을 때에도 착한 인연을 지은 바가 없으면 부득이 본읍의 지은 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그때 자연히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되는데 이 바다 동쪽으로 십만 유순을 지나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여기의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다시 거기의 배가 되나이다 이들은 삼업으로 지연바 스스로 받는 바이 니다 허벌 바다라 하면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녀가 또 부덕이 왕에게 묻되 지옥이 어디에 있나 이까 무덕이 대답하되 저 세 바다 속에 대 지옥이며 그 지옥의 수가 백천리로 대 각각 차별이 있으나 큰 것이 열 열 터뜨리고 다음 것이 오백이 있으며 또 그 다음 것은 천백이 있는 바 그 지독한 고초 는 희루할 량이 없습니다 성녀가 묻어 기왕에게 두 묻되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나 이까 기왕이 묻되 보살 네 어머니는 생전에 어떠한 일을 하셨나 이까 성녀가 대답하되 저의 어머니는 소견이 삿대여서 삼보를 비방하여 흘뜨던 곳으로 잠깐 믿다가도 또 금방 공경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다시 태어난 곳을 알 수가 있겠나 이까 성녀가 대답하되 저의 부모는 모두 바라문의 전속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 성견이 어머니의 이름은 열제리의 힘니당 무덕이 합창하여 무리를 좋아하되 보사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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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어머니 지하여 국량을 베풀어 복을 닦아 각 항정자 제왕 유대의 탑사에 보사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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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희날리 묵한 지역에 있던 지인은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난 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고 기왕이 말을 마치고 합창하며 물러가는 이라의 바람 문어의 다른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왔어 이 힐을 깨달고 는 각 광정자 제왕 전상 앞에서 큰 소원을 세우기를 바라올건데 저는 미래 급이 다하도록 최고가 있는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늘리 반편을 베풀어서 해탈하도록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소 사례보살에게 이러시길 그때 기왕인 무덕은 지금 세수보살이와 그때의 바라문달은 지금의 지장보살이라 하셨느니 이라 이라 세계에 있는 모든 지옥에 몸을 놔두셨던 치장보살의 분신이 모두 도디 천공으로 모여서며 또한 유대의 신통력으로 각방편에서 해탈을 얻고 법도에서 나온 천만억 나여 타수의 무리들이 함께 항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이들은 모두가 치장보살의 교화로 인하여 영원토록 한욕 따라 감야삼보리에서 불러서지 아니하는 이들이며 이들은 머나먼 급으로 붙어 내려오면서 생사 물결에 빠져 욕들을 실세없이 쫓아다니며 가정고초를 잠시도 실슴없이 받다가 치장보살의 관계한 자비와 깊은 소원의 힘 때문에 각기 교과를 획득하고 힘이 도리 천공의 이름에 마음이 아주 기뻐서 여래를 훌어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큰 피팔을 펼시여 백천만억의 가이에 생각할 수 없고 해하릴 수 없고 말로는 희로 할 수 없놈 후량아성의 세계의 모든 화신 지장보살 하하살의 희마를 어루만지시면서 이러시기를 내가 오타각세에서 희화같이 역세고 그치 이런 용생들을 교화하여 그들의 마음을 초복시켜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으나 그 중 열 가운데 하나 둘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있어 물어 내가 또한 백천만억으로의 분신을 나타내여 롤리 반편을 베풀어 온 이 흥미가 수성한 자는 법을 들으며 곰 잊고 받으며 혹 좋은 과보가 있는 자는 부지르니 건너며 성취되며 혹 흐득고 둔한 니는 홀의 토료 교화를 그치며 비로소 돌아오는 자도 있으며 혹은 헌비 중하여 후르르 공장하는 마음을 해지 않는 자도 흰 난이라 히르트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별이 있으며 분신을 나타내 제도하여 해탈시키되 혹은 남자의 몸을 놔두고 혹은 여자의 몸을 놔두며 혹은 하늘과 용의 몸을 놔두고 혹은 귀신의 몸을 놔두며 혹은 산수업 내의 강모와 샘후무를 나타내여서 사람에게 이롭게 하면서 모두 지도해탈 관계하며 혹은 제석의 몸을 혹은 부망의 몸을 혹은 전후랑의 몸을 혹은 그사의 몸을 혹은 구강의 몸을 혹은 재상의 몸을 혹은 관속의 몸을 혹은 비구 비굴이 우바세 우바니의 몸 내지는 성문나한 벽지 불보살의 몸을 나타내시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비단 부처님의 몸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여러 가지가 두 곡은 교화여 희화 같은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칠은 최고 중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아직 초복받지 못한 자가 있어서 그 불 따라 과부를 받게 되어 만야 각도에 떨어져서 그 안개로 흠을 받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토리 천공에서 은근히 우측한 것을 생각하고 사바세계에 미루어 뿌리에 출세하실 때까지 중생으로 하여 금영영 모든 고통을 여의여 해탈케 하여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라 그때 모든 세계에 나타나셨던 지장보살의 은신이 다시 한 몸으로 되어 형상을 이루어 해저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구원한 것 이래로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가에 생각할 수 없는 실력을 얻고 갖추어 사원아 주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간 백천만억 항하사의 모래와 같은 세계에 도로 하여서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그나옵고 한 화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서 삼복에 기해하게 하며 영영생사를 여의고 열받나게 이뤘도록 하대다 맘불법 가운데서 착한 일만 한다면 이것이 한 터럭 한 물방울 한 모래 알 한 먼지 혹은 뒤끌만한 것이라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여 제도하고 큰 이익을 얻게 하오리다 바라옵건대 세전이시여 후세의 야급 중생 때문에 염려하지 마오소서 이화같이 세 번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그때에 부처님께서 치잔보사를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내가 그대를 도와서 기쁘게 그대는 흥이 구한 그보로부터 내려오면서 세운 큰 소원을 성취하고 장찬을 내 중생을 제도한 인년의 꽃뿌리를 중독하리라 그때 부처님의 어머님 하야부인이 공경합장하고 지장보살게 여쭈옵대 성자시여 현부제 중생이 흡을 짓는 자별과 그의 따라 받는 과부는 어떠한 나이가 치장보살이 되다 바대 천만세계 모든 국토에 혹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의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 불도 또한 그와 같으며 지옥의 세보도 한가지 뿐만은 아니오에다 엠하이 하부인이 치장보살에게 그듬 접촉되 바라오군대 연부제에 서지어 영악까지 지옥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들어져서 합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성모가 여쭈옵대 성모가 여쭈옵대 바라오군대 성자여 말씀하여 주소서 이때의 치장보살이 성모에게 되다 바대 남념 부제에서 받게 되는 체보의 이러면 되게 이러하옵니다 만약 어느 중생이 부모에게 부모에게 부려하옵니다 꼭 살생까지 하기에 이러면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급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많냐 그 너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장하지 아니 한다면 이에 또한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으로 더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된 나이다 만약 어떤 중생이 상조 대중의 물건을 침범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비구 피구니를 더럽히거나 혹은 절 안에서 흡욕을 자행하거나 혹은 죽이거나 해치거나 한다면 이러한 무디도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으로 더 벗어날 기약이 없나이다 그치 삼문이 돼 다음은 삼문이 아니면서 상조물을 파괴하고 함불로 서며 신도를 속이며 기요를 허겨서 가지가지 나쁜 죄를 지으며 이러한 무대를 떠났다니 구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으로 더 벗어날 기약이 없나 이다 마냐 헛던 용생이 상조물을 훔치던지 젠물이나 국식이나 음식이나 음식이나 다한 한가지라도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자는 당연히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급에도 후출될 기약이 없나 이다 성모여 맞냐 헛던 중생이라도 희와 같은 질을 지으며 당연히 오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잠깐 하니라도 고통이 멍추어 시기를 구하여도 가히 얻지 못하게 되나 이다 마야 부인이 그덕 치찬 보살 에게 여쭙 어떠한 곳을 묵간 지옥이라 이름 하나에 까치 장고 사리 대답하되 성모이시여 모든 지옥은 지옥은 대천리산 안에 있는데 그중에 지옥에 열 여덟 곳이 있으며 그 다음의 지옥이 또 호백 호백 에서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의 지옥은 천이백 인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르나 이다 무간 지옥은 지옥의 성굴 성굴 헬만 혈이가 되고 그 성만 순전이 새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힐만 이고 성리에는 불문들기가 있어서 긴 텀없이 타오르고 그 지역이 있으며 그 지역이 되긴 모든 지역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르며 크기에서도 특별한 지역이 있어서 이름은 무간지옥이라 하는데 그 지역의 둘레는 일만팔절리여 꼭 감장의 높이는 일천리며 휘의 불이 밑으로 타내려오고 밑의 불은 휘로 치솟으며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가 불을 품으면서 혹단장비라 평소로 쫓아다니며 호관에는 넓이가 말리나 되는 평상이 있는데 둘레는 말리에 가득하며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죄를 받는데도 스스로 그 몸이 평상위에 가득합니다. 차는 것을 보며 천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위에서 가득 차는 것을 보며 여러 제어보로 인하여 밖의 눈과 부가시와 같은 보험 모든 지인이 홍과 고통을 골고루 갖추어 봤나니 백천의 야차와 학기들의 흑금리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릿의 손톱으로 죄인의 상자를 뺏어 담아 차르며 또 어떤 야차는 큰 새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지르며 혹은 입과 풀을 지르고 혹은 배와 등을 지르며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 받아서 병상위에 놓기도 하며 또 새도 억수리가 있어서 죄인의 눈을 파먹으며 또한 새 뱀 미소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며 무한 마디 마디에 지인의 목을 내리받고 혈을 보면서 구석으로 갈며 지인을 끌어다가 구리샘물을 힙에 붓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서 한 번 죽였다 만 번 살렸다 난 이 지협으로 받은 것이 희화 같아서 그 벌레지하다 구출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다른 세계가 멀어지면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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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진 뒤 뒤에는 또 돌고 돌아오게 되나이다 부간지역의 지분은 이루어옵니다. 또 다섯 가지 흩불어 느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묵묵한 이란 이름 한명 그 다섯 가지란 첫째는 밤낮으로 고초를 받는데 유르급을 거듭한다 해도 잠시도 끝낼 사이가 없습니다. 무간지역이라 하며 둘째는 한 사람만이라도 가득히 자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함으로 무간지역이라 하며 셋째는 형부를 나누네 지구의 새 박망이와 독수리 뱀 희리게 맷돌 토합톨길 하마에 걸러 모을 철망철사 새나기 새마리나 생가죽 등으로 목을 주르고 뜨거운 샘물을 목에 부으면 주제이면 쇠구슬을 삼키고 목마르면 샘물 마시기를 해가다 하고 급이 다하여 한량 없나요? 다수의 희르더라도 고초가 한시라도 은닐 사이가 없음으로 무간이라 하며 넷째는 남자나 혀자나 호랑키나 늙은히나 흐린이나 은닐 사이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천님 왕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체를 짓는 흡을 과보는 모두 똑같이 받듬으로 무간이라 하며 다섯째는 남자나 기지역에 떨어져 싱싱äss이로 우리의 사이한 사람은 천님이 흡을 과보는 모두 똑같이 받듬을 수 있는